레드 캔덜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한글로 써줘요 제발 한글 정발했으면 자 이번에 해볼 게임 예전에 데모로 플레이를 하고 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게임이죠 이번에 드디어 스팀에서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게임인데 어 그냥 한번 쭉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자 원래 이런 게임은 막 히든요소 이런거 찾고 하느라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어져서 편집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잘 안하는데 이 게임은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풀영상으로라도 좋으니까 일단 엔딩까지는 쭉 달려봅시다 일반 모드 오리지널 체험으로 전투와 서사 교류가 가져다주는 오감의 작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토리 모드 9일의 스토리를 감상만 하며 전투 체험을 원하지 않는 유저에게 적합합니다 당연히 전투도 즐겨야지 그게 게임이지 일반 내 족 내 족 당연히 전투ages 사람 뭐라 말하고 떨어져 버렸어 으ý formal 반 시체인데 머리가 완전 깨졌잖아 어? 이것은 이누야샤? 이누야샤도 저렇게 나무에 묶이잖아요 퍼리와 척수의 조합이라니 세상에 내 여자친구가 피리를 부는 모습이랑 이 남자애랑 겹쳐보였나보다 어? 내 여자친구가 피리를 부는 모습이랑 이 남자애랑 겹쳐보였나보다 데모플레이한지가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네 처음하는 것처럼 플레이하자 더빙이 되어있네? 어쩐지 냄새가 난다 했더니 역시 여기 있었구나 또 몰래 생선구이 먹어? 오늘 저녁밥이 기대되지 않아? 어제 이웃 아줌마한테 마늘 비빔면 만드는 법을 배웠어 이번엔 잘 해낼 자신이 있다고 이번엔 맛이 정상이면 좋겠네 내 몫까지 준비할 필요 없어 어? 안 먹으면 내가 다 먹어버리지 뭐 급하게 달려와선 한단 얘기가 고작 저녁밥 얘기야? 아 참 꽃 땅에 구불구불한 글자가 새겨져 있다 분명 출구를 찾았는데 돌아갈 수가 없네 휘날린 글씨체를 보아니 망자가 생전에 남긴 유언인 듯하다 면속클릭 사면타 진행 헌헌죽간 이야기 어느 날 대협이 돌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돌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대 영웅이였다 아이가 썼지만 글씨체가 매우 정갈하다 왼쪽 하단에 제 63집이라고 쓰여있다 참맛다 나 얘기하는 거야? 야 근데 들어갈 순 없네요 휴 금지구역인 이곳에는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송이도 보이지 않네 불상화는 어디에 있는 거야? 불상화? 아까부터 찾겠다던 꽃말이오? 응 제사를 지낼 때 써야하거든 제사장에 꽃송이가 클수록 저기 한 송이 있네 어 방금 목소리 들렸어 어 진짜네 내가 저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오길만 해 다 뒤지는겨 이러고 있네 잠깐만 아니 어떻게 멧돼지가 있지? 어 저거 먹는다 어어어 뭐야 여자친구한테 고백하러 가나? 아 멧돼지가 물고 갔어 어쩔 수 없지 나보다 꽃이 더 필요했을 거야 이런 벌써 어두워졌네 빨리 마을로 돌아가자 다음에 다시 찾으러 가지 뭐 내가 찾아줄게 어 됐어 난 괜찮아 진짜 가려고? 알겠어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 다치지 말고 조심해 이 뱀같이 생긴 촉수의 벽은 탈 수가 있네요 저거 뭐야 공중으로 점프하여 비 오우 막혀있어요 막 다른 곳이네 막히 막히 오케이 아씨 개 헷갈려 한데도 안 맞고 잘 싸울 수 있을까? 아이오 바로 맞아버리깃 나 방금 막기 한거지? 아닌가? 나 HP가 안보여 좀 튜토리얼이라서 볼까? 어 방금은 제대로 패링했다 그지 팡 이런 소리가 들리네 어 도망간다 난 그냥 으아아아아아 여자친구에게 꽃을 가져다주고 싶었을 뿐인데 불상화 도화촌 주변에 만기한 꽃으로 마을에서는 제사시 장식으로 청룡으로 쓴다 알았다 아니 부서질듯 말 듯하면서 안 부서지는데 뭔가 다른 공격이 필요한가봐 젠장 바로 앞에 뭔가가 있는데 저걸 먹지 못하다니 형 다치지 않았어? 멧돼지가 엄청 크던데 너무 무리하지마 1년전만 해도 내 부축 없이는 걷지도 못했잖아 응 가져가 대단해 진짜 가져왔네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다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잖아 괜찮아 잠시뿐이라고 해도 본건 본거잖아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다줬잖아 고마워 형 어서 마을로 돌아가자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나 잠시봐 알 Reporting 계ział 어필 재전 시장은 정말 활기가 놓친다 재전 시장은 정말 활기가 넘친다 저것봐 집집마다 유포를 말리고 수를 빚고 있어 형이 마을에 온 후부터 2년 동안 풍년이었어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행운의 신이라고 그냥 우연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저번에 장로들을 도와 쥐떼를 처리했잖아 모두 형 덕분이라고 했어 물론 복을 내려주시고 도와촌이 잘 살 수 있게 굽어 살펴주신 태양께도 감사하지 별일 없으면 돌아가서 물고기나 말릴게 잠깐만 멈춰봐 쉽지 않은 기회니까 시장 구경도 하면서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해 집에 있는 물고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따 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날마다 즐겁고 기쁘구나 요즘 헌헌이가 좋아보이네 다 가면 쓰고 있네 아주 먼 옛날 우리의 선조는 위험하고 황량한 땅에서 매일 초유와 맹수의 공격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단다 인자하신 태양께서는 힘겹게 살고 있던 인류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었어 그래서 하늘에서 강림해 주셨지 처음에 무지한 자들이 태양께 물해를 범했고 그들은 천벌을 받아 온 몸이 가루가 되어버리고 말았단다 그러나 경건하게 예를 표한 이들은 아흔아홉 하늘 위에 선계로 이끄시어 풍족한 삶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셨지 대유 전지전능하신 태양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만물의 이치를 가르쳐 주셨단다 복숭아가 무를 익을 때마다 태양께서는 선계에서 선한 자를 열어 선택하시지 신께 선택받은 행운하는 승천의 태양의 일부가 되는 기회가 주어진단다 착하게 지내렴 그러면 언젠간 선택받을 수 태양이시여 부딪혀서워둘 아노 뭐냐 뭘 봐 저리 썩 꺼져 와 빅파이다 빅파이 내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도와줄 거 같아? 너도 그렇게 똑똑해 보이진 않는데 뭐라고 이 단쟁이 똥자로 말한 게 뭐가 그리 잘났어 흥 망할 제사장 언젠간 내가 꼭 증명해 보이고 말 거야 아 됐어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뭐 작년엔 운이 좋아서 우리 큰 딸이 선택받았었지 왔네 뭐 재밌는 거라도 봤어? 불상화를 깨끗하게 손질했어 이따가 옷에 달 거야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선택받은 자들은 꽃을 달아 서 있을 때 멋지거든 이게 그렇게 기쁠 일이야? 당연하지 곧 엄마 아빠를 볼 수 있잖아 키가 큰 걸 알아보실까 모르겠네 들어가자 배고프다 형 며칠 있으면 나는 떠나야 해 혼자서 잘 챙겨 먹을 수 있지? 쌀은 통 안에 들었고 탁자 위에 과일은 말라 버리겠지 않네 걱정하지마 꼭 기억해 그곳에 가면 편지도 못 보낼 거야 이제 나랑 마을 상대해줄 사람도 없겠네 무섭지 않아? 낯선 곳으로 가는데 당연히 긴장이 되지 무서우면 가지마 어? 안 돼 신령님께 선택받는다는 건 기쁜 일이야 그리고 형과는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운명이었어 운명이라는 건 없어 결국 사람에게 달린 거지 미신을 믿지마 난 사람이 아니고 벌이지만 우이야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헤어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예전에 버논님과 헤어졌을 때 기분전환하러 금지된 곳에 갔다가 형을 만난 거잖아? 피리를 보는데 사람이 돌에서 튀어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너 좋을대로 생각해 근데 이왕 가게 된 거 제사 전에 한 가지만 들어줄 수 있어? 말해봐 저번에 홍수에 맞서 싸웠다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어? 집으로 돌아갔어?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하이 하아 오 뭐야? 오 뭐야? 아니 데모에도 이런 게 있었나? 저번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지수기간에 그는 산넘고 강을 넘어 천하를 누비고 다녔어 도화촌 제사 당일 밤 착신 통화 예대인 소인 인사올림 예외 대인 소인 인사올림 혹시 시간을 잊고 계실까봐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밤을 놓치면 2년 후에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알겠다 처리장의 경비경... 경비 상황은 어떤가? 오케이 시스템에는 경계수위 낮음 상태로 소수의 위병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경보라도 발동되면 상황이 거점을 쏟게 될 것입니다 저기... 나비는 아직 몸에 지니고 계십니까? 가지고는 있어 하지만 날지 못해 일부 기능만 정상이라 충전을 하는지 너무 오래됐잖아? 저런... 나비를 이용하면 원격으로 적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요 요감입니다 이제 막 몸을 회복하셨으니 위험이 적을수록 좋지요 적군을 뚫고 나가는 건 어렵지 않다 물론입니다 대인의 용맹함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움직이시지요 행운이 함께 하길 뵐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 얘기지? 왜? 어이 괴물 왜? 요괴인 거야?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요괴 말이야 여기는 성괴가 아니라고 그러니 신령도 없어 도대체 누가 그런 이상한 말을 꾸며낸 건지 모르겠군 털어놔 남자아이한테 썰을 풀면 풀고? 지금 시간이 지난 거네요 그죠? 밤 시간이 됐네요 와아 펑펑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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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상비 박스 도하존에 무녀가 삼가신령님의 뜻을 받뜨나이다 태양의 면을 받뜨나니 비천옥자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니 재단이 완전 최첨단인데? 으아 으아 나온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돼에에에 으아아아아아 밑에에에엥 안 돼 마지막 내 동생 안 된다 그거 쓰지 마라 나를 아껴줘서 고마워 나 먼저 갈게 헉 쑤 쑤 R B버튼으로 비쳐녹자의 첩부 쑤 간지 헉 재단을 부셔버렸다 신령님의 미션 오염을 꺼져줄 수 없어서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난 니 형이 아니야 난 간다 혼자서도 잘 지내 무슨 소리야 그럼 형은 도대체 누구야 잠깐 나 모르겠어 아까 그건 뭐야 왜 그런 짓을 잠깐 어디 가려는 거야 형 아 얘 원래 목적이 이 재단을 해킹하는게 목적이었구나 시체운반단상 해킹 애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이 재단이 그냥 진짜 시체운반 기계였을 뿐인데 그리고 나는 이거 처리하러 온거구나 적군의 공격 블록 부적 폭발 길게 눌러 폭발 길게 눌러야되는구나 어 상태가 안 좋네 지금 뒤에 보니까 현상 아 약도 사용시 생명해보 약도구나 이게 지금 이거 현상숲에 걸린거 같죠 저 이게 세이브 고목노드 휴식 스킬 스킬 야 스킬도 이제 찍을 수 있네 스킬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 생기면 보자 상태 오 일기 관통 누적된 길을 부적을 통해 1회 폭발 기능 한번에 최대 3회 주입 가능 모든 부적으로 적군 명중시 상대방에게 내상 부여 부적 폭발 성공시 누적된 모든 내상을 직접 데미지로 전환 우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걸 알겠어 앳이 쓰면 함정은 그냥 통과하네 아 피 묻은 불상화 고아원 마을 사람의 피가 묻은 불상화 목장은 정기적으로 원인을 소확해 토막을 내어 분류한다 대부분 꽃송이와 옷 등 잔물이 섞여 있으며 빈 몸통처럼 쓸모없는 자원과 함께 주머니로 포장된다 허어어어 그럼 내장 기관이 여기에서 이제 적출해야 되는 대상인가 보지 뭐 여기 있다 공판뭐 이런거 이거를 이쪽으로 밀 필요가 없는건가 흐흑 야 이거 또 컨트롤 익숙해지려면 시간 좀 걸리겠다 아이C 흐흑 꼭 눌러야되는데 흐흑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흐흑 가공되고 있어 육체가 야 팔다리가 잘렸네 잠깐만 위쪽에도 길이 있는데?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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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오와아 다시 부활하는 모션도 생겼어? 여기가 어디야? 몸을 매개로 해서 힘을 푸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접근해보면 블록 그리고 부적을 이용해 길을 목표에 주입하면 뒤늦게 발동하지만 먼저 도달하지 스승님인가봐 아 한 번에 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정확한 타이밍에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흐르는 물로서 정으로 동을 제압한다 좋아 좋았어 크림 오 사막 사막 아벨 할수 있는거야? 오우 대박 두대만 때리고 막아야 운메 아유 곰곰 러시 너무 감사합니다 실만난더원 오랜만이에요 어서와요 오늘 무슨일이야 다들 아아아아아 히든 먹은건 저장되겠지? 저장되네요 들어와 펑 저 부적으로 터뜨리는거는 상당히 느려서 여러명이 있을 때는 하면 안되는 행동이야 좋아 내 시체를 되찾으러 왔다 아 얘를 잡아야지만 폐쇄할 수 있나 보다 저기 막 이렇게 영혼의 소형놀이 같은게 있잖아 으악 으악 오케이 수혼 사망시 몸에 있던 수행과 금이 전장에 드랍되며 보안은 전장에 다시 돌아갈 때 되찾을 기회가 있다 먹었다 132원 헉 이건 돈을 되게 많이 주네 그니까 막을 수 없는 공격이 있구나 붉은 섬광 공격 그런거는 반드시 회피로 피하고 어 들켰다 어 들켰다 내려오면 안되니? 펑 와 씨 죽을 뻔했네 방금 좀 멋있었다 그지? 아 아 오우 뭐야 뭐야 저 왜저래 아 어려운 선택하네? 해킹 타타퉁 해킹도 멋있게 하네 이 자식 여긴 뭐야 어 돈을 많이 주잖아 이거 뭐지 여기가 진행루트인가? 한번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가 진행루트인가? 어디가 진행루트일까 얘들아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진행이 돼버릴까봐 어 아 여기 왔던데네 그치 왔던데다 왔던데다 쇼컷을 만들어놨네요 아 그럼 여기에서 올라가서 저장하고 다시 오면 되겠다 휴식 근데 이러면 몬스터들 다시 나오는거 아냐? 이런 이씨 헝 오는 주서이 이 시 근데 브금 정신 나갈거 같애 자꾸 이빨 닦는거 같애유 위비비비밤이바리바바이바 으악 시 나 이거 데모 때도 같은 얘기 했을 거 같애 기억은 안 나는데 으악씨 자꾸 이빨 닦는 것처럼 들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을걸? 어? 이거 나 닮지 않았냐? 아이씨 빠졌네 이게 뭐야 원인 감시기 원인은 연단을 거치지 않은 경우 추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진다 단체 생활을 거부한 개체는 자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 거부할 경우 주의해야 하는 것은 동물 원인은 푸른별이라고 불리는 행성에서 왔으며 이 행성은 천구 깊은 곳에서 망원격으로 관측해 발견되었다 원인은 고도의 지능을 가진 몇 안되는 생명체로 알려져 있다 원인? 난 결과, 원인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원인이 어떤 인종에 대한 이름이네 경고 생명체 불법 침입 감지 어? 오른쪽에 저 남자도? 대인 큰일 났습니다 이전 소확기의 파손으로 인해 전역에서 경보를 받았습니다 더욱 걱정인 건 고왕들이 일찍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없다 언젠간 알아챘을 거다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더냐 그렇기는 하지만 왜 미리 실행하신 건가요? 이건 계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마 그 원인 아이 때문이십니까? 너는 네 할 일을 하거라 내 판단을 의심하지 말고 네 괜히 소란을 떨어 죄송합니다 예상했던 수치가 모두 엉망이 되었습니다 망사했죠 그래도 와서 안전구역으로 가시지요 신중해서 나쁠 거 없지 않겠습니까? 아 원래는 참여를 하면 안됐었구나 난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개입한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죽는 거를 보고 싶지 않았나 봐요 세계지도 세계지도가 있었어? 저장 휴식 뭐야 일단 원거리부터 처리를 하고 아야 아야 쏴 이즈 이즈 뭐야 쟤는 자폭하는 앤가 안녕? 뭐 이리 올래? 와봐 왜 오지를 못해 이 위로 못 올라가네요 나중에 방법이 있겠지 아야 우와 자폭하는 애네 저기 점프하는 파란색 있어요 못 봤는데 아 그러네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어? 올라갈 수 있네? 뭐 할 수 있나? 왜 이런게 있지? 뭘까? 뭐가 없어보이는데 아 가려져있는 보물상자? 야 그럴듯해 지붕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상자가 있나봐 한번 때려보자 아 대박 100원 야시 도둑 아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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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와아아 ec 으응예ㅇ!! uwuw 장난해? 쟤는 피해야겠다 아 쟤는 잡는애가 아니다 무조건 피해야하는애 저급 부품 분해 가능? 위병 및 각 기계의 논리 사용되는 코어 프로세서다 금의 용량도 효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3D 프린터로 분해할 수 있으면 소량의 금이 함유되어 있다 세이버가 은근 다주 있네 하아 음 어휴 씨 저 밑에서 뭐 찍고 있어 쟤 쟤 뭐야 여기가 진행루트 같은데 밑으로 내려가자 아 잠겨있네 나중에 다시 와야 될 듯 고작 어? 이게 뭐야? HP가 회복됐나? 이건 뭐지? 뭔지 모름 보스다 누가 봐도 보스다 와 진짜 개쎄게 생겼다 아 야 아 야 으아 이 씨대로 아니 야! 하하하하! 막는 키를 잘못 눌렀어 아..시 아직 키가 완벽하게 지금 뇌랑 싱크로가 돼있지 않아가지고 좀 헷갈리네 침대 오케이 카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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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자라주? 고정옥 구적을 시전에 적군공격시 적군이 고정뎌... 일시적으로 행동불가... 두개라는 뜻인가 저게? 뭐? 열어줘 아 이거 타야되는거야? 신곤륜중앙대전 어 여기가 원인... 처리장이고 위쪽으로 갈 수 있군요 천도의회 모집표 이 발자국 뒤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선화가 만연한 후로 원래 비밀결사 조직이었던 천도의회가 테이블 위로 보상했고 각종 선전표로 영생로 계획의 기술자들을 모집했다 또한 일반 사람들을 신곤륜으로 초대해 함께 살 길을 동무의 공... 종말의 공포에 빠진 복뇌에 생기를 가져다주었다 아 얜 왜이래 나무가 어? 저 뒤쪽에 속수가 모여가지고 나무가 됐네 지금 보니까 3D에요 뒤에 배경이 몰랐는데 그래픽 전부 다 3D구나 나만 2D야? 야 나 목 아프니까 이제 더빙 그냥 할래 대인의회 구역에 안전이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괜히 걱정한 것 같습니다 구성이 예전보다 무성해진 것 같아 이게 부성이야? 엄청 크네 멋지죠? 떠나계셨던 동안 태양이 낳는 앞나무가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대인 걱정 마세요 모든 영향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때 설계를 완벽하게 하셔서 고목이 지금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가 방해만 늦지 않으면 됐지 중요한건 고목 꼭대기에 의외 법전이야 우리는 그걸로 절서를 다시 바로잡아 죄인들을 징벌하고 아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 고목 꼭대기에 가서 법전을 수정하려면 먼저 완전한 옥새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황들에게서 옥새를 하나씩 가져와야 하는데 순순히 내놓지 않을 거예요 관계를 드는 자는 영혼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해주겠다 대인도 아시겠지만 계산 결과를 보면 이 길은 십종팔구 좋지 않습니다 지체해선 안되니 우선 안전구역으로 이동하세요 여기로 나중에 들어갈 수 있나보다 저기 뒤쪽에 길 보이지 조각상 앞에 있는 기념비서 천도의회가 전설의 방사 이담의 의지를 받들어 이로 인해 세력을 얻은 곤륜섬 유적을 거점삼어 영생로 계획을 전개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복례와 작별의 신기원을 열었다 이건 뭐야 안녕히 계세요 아 여기가 진행루트고 여기가 뭔가 있나보다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진행이 안되는 거 같던데 끝이 않아 되네 되네 이건 뭐야 위쪽에도 뭐가 있어 잠겼는데 아마쿠스 암무와 해제 필요 깜짝이야 보스전인줄 나비 정찰모드 나비 정찰모드 나비 정찰모드 LT를 길게 클릭시 정찰모드를 가동한다 LT RT가 아니라 다행이다 거리가 너무 멀어 곧 연결이 종료됩니다 어 이런 기능이 있네 나 갇혔는디요? 어? 이게 뭐지? 해킹 그냥 그냥 정찰이 아니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알아봐주는 애네 해킹 어 이게 뭐지 아 얘구나 나랑 통화했던 애가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대인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비장치의 밀실을 네가 잠궜느냐 아 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의외 사람들의 경계심이 높아서 사건이 발생한 후 대인의 모든 아이템을 소각해버렸습니다 저도 제거될 뻔했는데 다행히 이용가치가 있어서 언더클럭 처분만 받았습니다 너까지 괴롭힐 줄은 몰랐구나 대인에 비하면 제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중요하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 어서 일부터 처리하자 네 먼저 안전구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반정찰 방화벽 가동 경로 간섭 생성 중 3 2 2 뭐 2 뭐 인마 숫자의 끝까지 세라고 완료했습니다 사계각의 경비 시스템 해제 좌표 정보 차단 완료 간섭 신호가 계속 작동하면 추격병은 이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사계각 내의 시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힘드시면 이곳에서 편하게 쉬시며 가상의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적당한 휴식도 계획에 중요한 일부니까요 아니다 그럴 시간 없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인 몸에 있는 옥석 시스템을 처리해야 합니다 파손 정도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격렬한 통증이 동반될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와 저걸 참네 개아파 보였는데 복구 완료 역시 어느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으시는군요 이제 고목 누드에서 옥석을 정비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보고할 게 있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권류를 지배하려면 지금 단계에서는 구황들이 가지고 있는 옥스를 전부 손에 넣어야 합니다 태양들이 담당 구역에 흩어져서 신권류를 감시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나? 소인의 무드망을 용서해 주십시오 핵심 구역 알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을 초과한 일이라 정확하게 위치를 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인의 등장으로 구황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단 시간 내에 각 지역에 침입하여 하나씩 제압해야 합니다 알겠다 대청을 나가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제사를 다해 원격 지원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행운을 피우겠습니다 옥석 시스템 옥석 시스템 복구에 성공하여 고목 누드를 통해 옥석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전투방설 보조를 위해 고대 방사단이 개발했다 캐릭터 데이터 업데이트 신노 헌헌 이 아이 이름이 헌헌이구나 신비한 방사이다 내 이름이 예 여이애 이것은 내가 먹은 문서들 안전 높이까지 못 가지네 뭐야 헌헌이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여기 있어? 형 야 드디어 찾았다 헌헌? 다행히 영웅의 모험을 놓치지 않았군 장난치지 말고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안홍이 데려다줬어 재단 밑에 구멍을 보고는 내려가 보겠다길래 나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 안홍? 그 의심병에 걸린 신농을 말하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오는 길에 철갑 입은 몬스터들을 많이 만났는데 칼까지 휘둘러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리고 빛이 나는 풍뎅이를 안홍이 모르고 만졌다가 얼마나 아팠는지 펄쩍펄쩍 뛰더라 빛이 나는 풍뎅이? 빛이 나는 풍뎅이! 그리고 무서운 기계도 봤어 여긴 네 걸 곳이 아니야 형도 마찬가지잖아 제대로 말도 안해주고 그냥 가버려놓고서는 제사 때 왜 그랬던 거야? 여긴 또 어디야? 고양이야? 신농은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신농이랑 마을로 돌아가 싫어 안갈 거야 흠 모든 일은 마음먹게 달려있다고 했잖아 형이랑 같이 갈 거야 나한테 뭐든 시켜도 좋아 청소든 식사 준비든 뭐든 할게 하이... 아... 제멋대로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여기에 잠깐 있어도 좋아 모든 일이 끝나면 그때 얘기해줄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혼자 몰래 도망가는 거 아니지? 걱정마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그땐 나도 따로 갈 곳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알았어 형 조심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 대화 평생 이렇게 매끄러운 돌은 처음 봤어 이건 어떻게 다듬은 거야? 저 등불은 등불 불이 없어도 밝네 정말 신기해 태양인의 세계는 너희들이 짧은 시기에 이야기 아주 힘들지 태양인? 자신을 그렇게 불러? 그럼 난 태우민 바깥세상 바깥세상 한 번도 형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는데 너무 치사해 이제 나한테 다 알려줘도 되지? 어쨌든 여기까지 왔잖아 더 많이 알아도 혼란스러울 뿐이야 그렇지 않아 내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는 건 형도 알고 있잖아 기회가 되면 천천히 알려줄게 좋아 손가락 약속 손가락 약속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의미야 이건 뭐야 아니? 어어어 촉수가 촉수가 펄이 덮친다 어? 이거 아까 내가 죽었을 때 그 세계잖아 누구세여? 누구세여? 근데 어딘지 낯이 익습니다 이다? 그럴리 없어 이담이 맞아? 태도에서 우린 서로 연결되어 있었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 여기는 어딥니까? 무극의 땅 이곳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으면 모든 의식과 시국의 경계이기도 하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뭔 소리예요 도에 대해 물었을 때 대답하는 사람은 도를 알지 못하는 법이지 이것도 하나 아름다운 일 아니겠는가 여긴 직접 만드신 공간입니까? 뭐? 소생은 그러한 인내심이 없네 부상에 대한 연구를 한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라 수많은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 아직도 잘 몰라 여길 나가는 방법도 모르십니까? 끝판 어렵지 않네 나가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현실이 돼 맘만 먹으면 된다네 하지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다네 오래전에 자네가 나를 도와줬었지 난 여기에 도의 순환이 중단되게 할 수는 없네 하이... 전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호강은 사용자와 부상 사이에 공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중심과 외부 노드 사이를 완복한다네 말을 쉽네 이 싸가지... 이걸로 저를 사계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노드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된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군요 하...허...허...허...허...허...허...허...허... 이 호강은 일반 사람이 사용하면 아무 쓸모없지만 자네는 다르지 받아주게나 여기가 텔레포트? 부상호강 획득시 보여주는 사계각을 중심으로 등록했던 노드간 왕복 이동이 가능하다 어...허...허... 만법길... 다음에 또 보세... 이거 뭐야? 주기 현재 줄 수 있는 적합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아이템을 얻어서 갖다줘야되나봐요 이게 뭐야? 잔해구촌 재가동시 천금필요 재가동하시겠습니까? 딱 천금있네? 오케이 구독을 내시고 어차피 돈 어디에 쓰는지도 몰라 보조로봇 지역정보를 찾아줘 태양인?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고장난건가? 몸에 이상한 낙서라도 이상한데 아니 이거 애초에 여기 있는게 맞는건가? 빨리 보고해 그렇지 않으면 분해할거다 걱정하지마세요 저는 사내구촌 이상하지않아요 사내구촌 당신을 해치지 않아 당신 위에 제가 길을 안내 태양인 산에 9천 합작 책의 맵을 당신에게 혜택을 드림 어떤 좋은 혜택? 산에 9천 각 구역의 맵칩을 수집 산에 9천 지도해석 당신에게 보여드림 해킹에서 물자정보 확인 당신도득 나도득 모두득 너는 각 구역의 맵칩을 해석해 물자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정답 산에 9천 한 구역에 하나씩 1대1 아니 1대의 맵칩 1개 협력감사 감사하긴 하지길러 네 행동은 이상해 스스로 요구하는 모조로봇을 본적이 없어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로 물자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협력을 고려할 수 있어요 갑자기 왜 존댓말에 감사 감사 다 착한 사람 좋은 일 있음 이거 한가라 진짜 잘됐다 무왕 위로 올라왔어 여기로 나갈 수 있고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있네 이건 뭐지 3D 프린터 어? 아까 어딘가에서 3D 프린터로 뭐 금 금출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저급 부품 제작 반사 저풀을 시전에 공격시 해당 옥 장착자는 적 한명 추가 명중 적군이 많은 단체자네 적합? 4D 프린터 보유실 약도의 최대 사용 횟수가 증가한다 와 근데 1000원이야? 미친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나중에 하자 저기를 나중에 먹을 수 있을 거야 어떤 능력을 얻으면 반대편으로 해서 뭐 2단 점프 이런 거 하나? 뭔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네요 가자 여기 아니야 그냥 왼쪽으로 쭉 가야지 이 멍청아 캐릭터들 참 잘라 왼쪽으로 쭉 가야지 착심 대인 멀리 가시지 않았죠? 이 말을 해야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모르겠습니다 말해도 상관없다 사실 그때 한 태양의 결정으로 제가 폐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누구지? 각포 뭔가 지금 번역이 약간 이상한데 뭔 소리야? 축전 우물을 관리하는 태양인 과봉님이십니다 그 자식 그분께 원한을 품고 계시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한 번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과봉님의 재능은 특별하니까요 협조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용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 생각해보겠다 죽전 우물의 위치는 중앙구역의 밑에 있습니다 운송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평가를 좀 봤거든 근데 다들 엄청 이아악 어 이게 부술 수가 없다 플레이 타임이 일단 25시간 정도라고 하고 나비 소환 아 여기로 해킹 뒤로 갈수록 길 찾는 것 때문에 좀 힘들대요 맵이 뒤지게 넓나봐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우리 예전에 했었던 애니멀 웰게임 근데 또 우리 진성 장작들은 그런 영상 되게 좋아하잖아 나 왔다 나의 수면제 이러면서 이것도 아마 30시간 넘게 찍는 초장편 수면제가 되지 않을까 메트로바니아 게임이 다 그렇지 뭐 뭐야 왜이래 뭐야 아 아 아니 펑 그 밉 ild 아 어 계속 나오네 아 아 으 아 암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있으니까 무수고 뻔! 지금 여기 왼쪽으로는 못 가네 나 저거 탈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안 타지거든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될 듯 어 이거 밧줄이구나 해킹 샛샛샛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안 열리고 올라갈 수 있는 듯 근데 왼쪽도 열렸어 굿 뿌지마 이 개색깔! 여기 내려가도 괜찮은데냐? 무서운데? 보스 아니야 보스? 어 여기 또 못 가는 데다 어 여기 넘어오러 넘어왔다 해킹하면 여기가 열리나? 오케이 아 지금 안 가본 길 되게 많은데 아 이게 지도가 뭐 엄청 디테일하게 안 나오는구나 아 나중에 나오나? 애니멀웰은 지도가 엄청 디테일하게 나와있어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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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인 줄 알았는데 촉수가 날 덮쳤어 어 또 정신 세게? 떨어지면 데미지를 입는데 다시 풀피가 됐네요? 여기선 죽는게 용납되지 않나 보다 내가 뭐하는거지 이건 춤이 아니잖아 어? 이제 이거 탈 수 있나 보다 녹색 에너지 볼 위로 점프해 클릭 태극차기를 시전의 고지로 점프 음 한 번 점프 한 번에 한 번 밖에 못써요 예측이 아니라 간파야 반응은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큼 매우 중요해 녹색의 기운을 진짜 볼 수 있을 줄이야 또 싸워? 녹색 기류를 뿜으면서 공중으로 점프해 클릭 태극차기를 오오 오케이 어어 하하 만물에 흐르는 기운을 꿰뚫어보면 비로소 사용할 수 있어 역시 스승님이 맞는 것 같아요 저 명상하는 자세도 똑같잖아 오잉 하하 태극차기 하하하 팔 휘적휘적하고있는 것 같아서 그림 귀여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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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유튜브 다시 보기 남기는거 깜빡하고 있었네 이런 젠장 얼마 진행 안했으니까 지금 이거라도 일단 남겨놓자 관찰 이상 고목노드 고목노드 시스템 오류 메시지 경고 고목노드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에너지 방출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곳은 위험하니 수리 인력을 제외한 자는 접근하지 마세요 혹시나 있을 유튜브 다시 보기 아 예 일단 예 좀 뭐지 뭐 혹시나 유튜브 다시 보기를 보게 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디서 나왔냐 몰라 어쨌거나 진행 진짜 어? 상세지도 이렇게 볼 수 있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야아아 그렇군요 여기 보이죠? 우리가 은신처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봐요 상세지도 왜 얘는 상세지도가 봐주고 얘는 안 봐줘? 왜? 아아아아아 다 그 맵이 다 파악이 되면 열리는 건가? 아 아니면 뭔가 지도 데이터를 얻어야 되나? 여기 숨겨져 있는 아이템 두 개랑 뭐 관찰 할 수 있는 뭐 문서? 서류? 3개 있는데 총 아이템 3개를 놓쳤네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고 이건 뭐 뭐하는데요? 아 여기가 은신처구나 오케이 아 저는 진행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아 일단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가자 아 이제 날라차게 할 수 있고 아아아아아아악 뭐 쩌라고 갈 수가 없는데? 올라가자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음... 여긴 뭐임? 저기 가려다가 못 간 곳인가? 막혀 있어서? 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제 갈 수 있죠? 어? 뭐야 앗 뜨거 앗 persevered 으으으으으으읍 어우야 엄청 센데? 공격이...? 재밌다 어? 어? 왜 안 돼? 아니 살려주세요 저거 왜 튕기가 안 되지? 앗 뜨거어 와 겨우 잡았다 아니 분명히 아까는 튕기가 그렇게 쉽게 잘 됐었는데 왜 안되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네 아 이 친구를 한대도 안맞고 잡을 수 있을까? 살려줘! 뭐야 여기가 어디야? 죽은게 아니라 떨어졌네 죽은게 아니야 떨어졌어 여기가 어디야? 어? 엘리베이터다 원인 처리장..이 원래 있었던데 아닌가? 저거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언락했구요 여기가 어디지? 어? 아닌데? 나.. 죽었네 죽으면서 동시에 떨어져서 지금 버그로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됐나봐요 지금 시체 회수를 해야되거든요 이거? 어 이거 너무 치명적인 버건데? 나 지금 돈을 다 잃은 상태야 휴식을 취하고 옥석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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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설치할 수 있구나 사계각으로 다시 가서 리벤지 매치를 하자 누가 죽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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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되냐고 이거 으아 으아 어 이러면 내 시체 소멸하는건가 그렇겠지 기존에 있던 300원은 날라갔겠죠 어쩔 수 없지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봐봐 어? 왜 또 지금은 돼? 아 하아... 아니 미친 계속 때려 아 됐다 나 왜 이렇게 약한 느낌이지? 딜이 진짜 거의 안 박힌 느낌 아 이게 뭐야 중급 부품 뭐지? 밧줄을 생성 처음 와본 곳인데?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문서 의회 신념의 벽 천도의회는 도교에 반대하는 과학자와 전 혼원기 고국의 귀족이 함께 창설했다 창설 초기엔 결핍이 많아 오랜 시간 동안 탄압하에 비밀스럽게 발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중앙집권이 특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조직은 정기적으로 10명의 현명한 태양을 지도자로 선출하며 대표적인 신념을 뽑아 정신지표로 잡는다 잠겨있네 잠겨있네 체력바 쪽에 숫자 뭔가요? 저거 스킬포인트요 내가 귀찮아서 안 찍고 있어요 근데 찍어야 되나? 찍으면 훨씬 훨씬 편해지긴 하겠지? 지금 지금 못 찍지 않았는데? 찍을 수 있나? 찍을 수 있나 보다 최대 기력 증가 신속 이동할 때 RT를 길게 클릭시 쾌속 질주를 시전 평지에서 이동 속도 대폭 증가 익숙한 경로를 왕복할 때 신속으로 보행시간 단축 가능 아니 달리기가 있었어? 후방 기습 강력한 공격으로 후방에서 적군 습격시 몇 배의 데미지 보여 아니 이거 스킬포인트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네 태극차이 또는 올려차기 성공시 발생하는 내상 증가 공중에서 방향키가 아래로 향할 때 엑스 클릭시 특수 발차기 시전 적군 명중 시 소폭 반동 및 해당 효과는 태극차기와 동일 태극차기 대체 스킬로 사용 가능 공로드에서 스킬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반사 정멜블럭시 블록 가능한 화살과 총알을 포함한 일부 원거리 공격에 해당 스케일로 반사됨 원거리 적군에 대응시 특기 효과적 일단 달리기부터 찍고 고목노드에서 해야되네 여기선 그냥 구경만 가능하고 얜 뭐야 넌 뭐야 뭐야 미안 앙너 혹시 여기서 뭘 할 수 있나 안녕하세요 안되구요 하아 하아 그러니까 이런데를 겁나 빠르게 뛸 수 있다 이 얘기잖아 저기 잠겨있어서 안되구 여기는 뭐 얼추 다 둘러본 것 같은데요 여기 내려가야겠네 거의 뒤질뻔 야아 야아아아아아 여기는 언제 상세하게 볼 수 있는거지 여기가 어디더라 여기가 어디더라 아하아 이런 느낌이구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 여기 왼쪽이 막혀있었던가 어? 후오오오오옿 그래 이제 빠른 길이 열렸네요 아 근데 맵 되게 보기 힘들게 만들어놨다 아니 그냥 여기에서 확대를 하면 여기 밑에도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맵이 진짜 개 오지게 넓어가지고 이걸 한 번에 그냥 디테일하게 쫙 다 보이게 하면은 렉이 엄청 걸린다거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맵이 얼마나 넓으면 이런 방식을 채택했지 원인 처리장으로 갑시다 진짜 개빡대가리같은 개발진들 많지만 나인솔즈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만든 불편하게 만든 이유가 회복 이거 뭐 보스전이야? 아 이거 확대를 못하니까 답답해 뒤지겠네 여기는 위를 못 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차서 갈 수 있네 오케이 밧줄 아 또 이빨 격하게 닦네 부금이 어? 얘 어? 어어? 어어? 근데 그냥 점프해도 갈 수 있잖아 어어?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저 석상? 해킹 어어? 뭐야? 디지지지지지, 지지지지. 치엘라.. 대쉬 그 다음은 뭐야 데미지를 입어 쓰러졌을 때 RT 클릭 시 회피 동작을 통해 빠르게 기립 아 이제 스킬 포인트를 점점 많이 먹네 밑으로 갈수록 후방 기습 강력한 공격에는 삼원검의 궁극기 부적 폭발 및 활로 발동된 데미지 포함 오케이 이걸로 가자 일단 부적의 데미지가 늘어난다는 거잖아 부적 기술은 무조건 후방이니까 왔던 데인데 여기 왔던 데잖아 여기 왔던 데야 야 왔던 데 내려가 아 이 맵이 참 벌써부터 길 잃으면 안 되는데 복잡하긴 하네 오 달린다 이게 걷는 거고 이게 달리는 거 쟨 뭐야 아 무조건 부적으로 잡아야 되는 진곤가 보지 후방으로 때려야 되네 방패를 부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미친 오오 오오 야 원래 콤보 하나로 안 죽는데 1킬 나네 누가 자꾸 침 뱉어요 브금에서 이러면서 계속 침 뱉어 짜증나 오 오 후방기술 짱짱맨 으아 야 공격범위 실화냐? 저게 맞을까기 전혀 아니었는데 개쓰레이 게임 호잇 이건 뭐야 어 때리니까 돌아가네 아 팽이처럼 돌리게 하고 회전력이 감소하면 뭐가 있네 뭐야 이게 어? 해킹할 수 있어 뭐니? 어어? 엇 저런 거 3개를 찾아야 된다고? ased 아 이게 왜 어려운지 알겠다 맵을 확대해서 볼 수 있으려면은 상세 지도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초반에 너무 많이 헤매 나중에 그래도 얻겠지? 그런 스킬이 있어야 될 텐데 아씨 지도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찾고 앉았어 잠깐만 나 코 좀 풀게 코가 답답해 아 브금이 자꾸 내 귀에다 침 뱉어 여기가 어디고 아까 왔던데네 위에서 열심히 떨어졌더니 아 이러고 해킹을 해야 되는구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막 숨겨져 있는 게 아니네 그러면은 저 밑에 있는 친구도 으아악! 그! 저 밑에 있는 까악! 까악! 스파 저 밑에 있는 친구도 해킹을 할 수 있단 으아아아아아아악! 말 좀 하자 말 좀 말 어디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깄다 얘 해킹하면 어떻게 되는거 어! 얘는 맵이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다른 판정이네 여깄네 얘 뭐야 저급 부품 휴식 한번 취해주고 아 맵 헷갈리는데 이거 어떡하냐 지도가 없으니까 길 엄청 헤매겠다 길 헤매는 데에만 시간 다 쓰게 생겼어 애들아 켜놓고 재밌게 보고 있는거지? 나.. 나간거 아니지? 얘들아 여깄만 여기 얘 허 Auch 왜 안 망가서 이쐬 회 역 역 역 역 유빈 iten 역 역 역 아야 지지직이 계속 로딩했다 왜 그럴까 잘 가시고요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지금 뭐야 이게 흡수 획득 도과 뭐라고요 저는 고추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도 아니고 저는 기억 치우시면은 이게 엘리베이터 부르는 버튼이구나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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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거 어떻게 가 미친 못가 못가 이거 못가 컨트롤 문제가 아닌거 같아 여기 또 있다 와 개 큰 상자 스킬이 또 생겼네 스킬이 또 생겼네 반사도 그냥 지금 배우자 여기 지금 못가는거지 무엇을 무엇을 줄까요 양력 적군의 공격 블록시 받는 격퇴 효과 감소 상자가 충격을 받을 때 안정성 강호 운송장 운송 가동 오오 유ach 으으으으으으읏 cuál 음...타... 이제 부적으로 한방이로군 잉야야야야암 ,이iben my 쏴 쏴 치그 미니 또 쏴 쏘라니까? 체감이네! 아이씨 때로 내가 쏘라고 안했는데 쏘네 쟤는 부술 수 없는 친구지 않냐?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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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틈윽 Ừ! 긴 좋아! 애킹했는데!!!! 해킹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어! 여길 통해서 해킹하면 저 위에 드론이 무력화됴나? 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오 이번엔 두개 두번을 해야되네 중급 부품 일단 밑에 있는 애부터 빠르게 컷! 다시 올라가서 암살 게임! 뭔 소리야 지금이야! 오케이 샛! 샛! 뭐야 이 고양이 흐흐흐흐흐흐 혜킹 해킹 방문했던 곳이네요 한 바퀴 돌아서 왔네? 뭐야 어이 야 들리지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여긴 축전후물의 중앙 제어실이다 거기 있는 너 똑바로 잘 들어 니가 어쩌다 휴면 상태에서 깨어난건지는 모르겠고 뭐 때문에 거기 들어간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기계실이 중요한 곳이야 불법침입자는 규정에 따라 제거할거야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인 동포라면 빨리 거기서 나가는게 좋을걸 뒷철이는 이미 황혼 바수꾼들에게 알려뒀으니까 나야 얘 어? 한 번 더 말해봐 니가 누구라고? 모르는 척 하지마 어서 경계 시스템을 해제해 알겠어 왜 그런 재미없는 농담을 하는건지 모르겠군 그런 어설픈 변신술로 나를 속일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 아 알겠어가 수긍하는 알겠어가 아니라 알겠어 이러고 이제 좀 생각하는 그런 말투였구나 빨리 나가 어이 온통 다 귀찮은 일 투성이야 안 믿네 저 싸가지가 나 빛보다 빠르게 납득한줄 알았잖아 어 알았어 해제할게 어 일이 쉽게 풀리나? 울렁! 아아아악! 이 미친놈이! 여기 이렇게 부딪히면 안되는구나 어 이제 해킹도 좀 신경써서 해야되네 아래가 열렸구요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2단 점프가 없어서 안되구요 으아 하아 적이 너무 많아 하아 스하앗 야이씨때루 치금이네 흡수 도과가 뭐야 뭔가 상호작용 할 때마다 렉걸리는 거는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튕길까봐 무서워 죽겠어 망자의 신분은 황혼파수꾼으로 확인되었다. 추척건대 근무 중 뜻밖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구조가 붕괴되었으며 비계가 몸을 관통해 사망했다 아 아아 이렇게 기록하는 거 맞나? 당직 첫날부터 이런 일을 맞다니 외상이 엄청 많다 놀라울 정도로 망자가 하늘에서 인식하기바란다 단약을 주사해서 어질어질하지만 병세가 정말 좋아졌다 신골륜과는 인연이 없을 줄 알았는데 황혼파수꾼을 만나다니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다 크흐 게다가 아직도 황혼파수꾼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뭔가 전문용어가 나오니까 저 자식을 일단 꺼야되는데? 어디어디 해킹할만한 곳이 있나? 아마 여기에서 해킹을 해야 되는 것 같네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와야 할 듯 야아아아아아악 저 아래쪽에 뭐가 있나? 아 우리가 들어왔던데구나 지금이야 트위치기 지금이야 트위치기 치 아아아아아아악 저 빨간 영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천천히 회복을 하더라구요 AHP가 허 오야 미친 오려 terra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좀 나중에 가고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되는데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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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으... 어 여기 왔던 데잖아? 아... 여기 원래 잠겨있었는데 연 거구나 아이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저기밖에 없네 아! 근데 여기 바로 아래 세이브 있지 여기에서 세이브하고 휴식 그 다음에 스킬 스킬 포인트를 모으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최대 기력 증가 태극차기 또는 올려차기 성공시 발생하는 내상 증가 적군의 공격을 정밀 블록호 소량의 내상 회복 패링하면 피가 차나 봐 최대 기력 증가를 이제 슬슬 찍어야 되나 데미지 입었을 때 빠르게 일어나기 갈! 자.. 저 똥땡이 조지로 가보자이 들어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빨리 일어나기 좋다 컷 컷 이씨 이즈 미안 공격이 안된다 열어줘 저어.. 저어.. 그거를 해킹할 수 있는 포드가 분명히 있을텐데 어디 없나? 왔다갔다 해보자 막! 막! 비벼! 수상해보이는 벽 다 비벼 막 없어 어? 여기서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 앙어어어 이거 해킹하면? 어? 그냥 위..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잖아? 어? 그냥 좀 내려왔네? 아 이런 막을 수 있구나 오케이 해킹하면? 밑에 길이 열렸어 쟤네를 끌 수는 없나보다 우엋 으엑 퐁! 막았쪼? 나 너무 잘하죠? 액킹 해버리쪼? 했쪼? 걸렸쪼? 상자 나오쪼? 게이득 이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확 뭐 주죠? 중급 부품 주죠? 엘리베이터 부르죠? 여기가 어디죠? 어딘지 알았죠? 위로 올라가죠? 핫! 아니 뭐하는거야 야! 아이씨 흐흥 미찬게 하네 운송장치다 가자아 오라버니 오라버니 잘 치네? 누구요? 오늘은 고양이의 태양이 떴어 기억하려나? 예전엔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먼 곳까지 외출하고 그랬었잖아 그땐 내가 어려서 뭘 보기만 하면 다 오라버니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때마다 짜증 한번 안내고 눈앞에 풍경들을 설명해줬었지 어 얘 초반에 그 헌헌이라는 남자 있잖아 내가 구해주네 얘가 피리 불었을 때 얘의 모습이 잠깐 보였죠? 항아 여동생이 맞았네요 뭐든 다 알고 있어서 정말 대단했다고 근데 얘 누구야? 죽은 애 아니었어? 왜 갑자기 통화가 정기둥 정기둥 오라버니 오라버니 저 탑 정말 예쁘게 생겼다 우리 저기 가서 놀면 안돼? 안돼 저건 탑이 아니라 혼원기 때 세워진 동력기둥이야 동력기둥? 동력을 저장해두는 용기라고 생각하면 돼 엄청 커다란 전지 같은 거야 항아 이거 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건데 난 수업 듣는 게 싫어 난 수업보다 오라버니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좋아 교과서보다 훨씬 재밌어 바보야 옛날 얘기 같은 게 아니라니까 동력기둥은 세상을 뒤바꾼 혁신적인 발명이었어 복음 개시끄러워 기다려봐 몸 좀 만추기 전에 옛날 과학자들이 모두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만든 거야 근데 어른들은 혼원기의 기술은 전부 다 전쟁의 부산물이라고만 여기지 그래서 이 희대의 발명품들을 위해 곰팡이가 생길 때까지 방치만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다 고장나버렸다는 거야? 지금 당장 사용할 순 없어 하지만 안심해 근데 이 오라버지가 언젠... 오라버지? 오라버니가 언젠가는 꼭 저 기둥들을 고칠 거니까 그럼 약속해줘 다 고치고 나면 제일 먼저 날 데리고 놀러가 주기로 조금 전에 놀러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해줬잖아 바보야 과거 회상 끝 되게 자연스럽게 과거 회상 할 수 있게 잘 해놨다 오라버니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냥 오라버니 곁에 있는 게 좋았어 그거 알아? 나한테는 우리 오라버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란 거 나중에 오라버니가 세간에 주목을 받는 성과나 칭호를 아무리 많이 얻는다고 해도 물이 왜 푸른색인지 하늘에서 왜 비가 내리는 건지 별은 왜 반짝이는지 설명해주던 오라버니 내 마음속에선 언제나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어 이 쌍놈이 지 할말만 하고 끝내 아니면 음성기록을 틀은 걸까? 뭘까? 가자 헐! 으앗! 와 나 어떻게 막았냐? 야 나 돈 진짜 많이 모였다 이제 돈 좀 써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목석을 여기에서 구매를 못하니까 사계각으로 가자 잠깐만 근데 사계각에서 여기로도 그... 텔레보드가 가능한가? 여기서도 이동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노드로 돌아가기 아아아아 아 귀환했던 위치로 다시 갈 수 있구나 좋네 여기에서 잘자 반사옥 해당 옥 장착자는 비정밀 블록 발동 시에도 원거리 공격을 반사 약하고 약도 사용 시 회복량이 증가하지만 대신 천천히 회복됨 회복 도중 데미지를 입을 경우 치료 효과 즉시 중단 군족 양 첩부를 시전에 공격 시 해당 옥 장착자는 적 한명 추가 명중 첩부가 뭐야? 적군이 많은 단체전에 적합 약병 보유 시 약도의 최대 사용 횟수 증가 해당 이거를 사자 아 부적 아 첩부 이걸로 할까 해당 약병 이거 하고 어? 뭐야? 하나를 더 살 수... 아 아아 이건 노드가 아니구나 약병 그냥 사면 패시브네 오우, 횟수가 늘었어요 왼쪽 위에 이거 계속 살 수 있나 보다 부품 분해 할 수 있네 그러면 1,200, 1,400 1,400에 400을 더하면 1,800 이런 거는 안 잃어버리게 계속 모아뒀다가 뭐 하나 살 수 있을 만큼 모으면 그때 파는 거야 괜히 지금 돈으로 바꿨다가 나중에 또 죽어서 다 잃으면 너무 아깝잖아 그런데 산력은 어떻게 늘려? 산력이 그 이건가? 이건 기력인데? 산력 산력을 늘리려면 아직 지금 잠겨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천천히 알아가야 할 듯 다른 게임이었으면 지금 벌써 중후반 진입했었어야 됐는데 이거 플레이 타임 진짜 개 오지게 길 것 같다 나도 한 40시간 해야 깰 것 같은데 난 호기심이 많아서 또 이것저것 싸돌아 댕겨가지고 얘 뭐야 저 이상한 소린 뭐지? 가작품인가? 원초 실례했습니다 단지 이곳의 건물들이 웅장한 나머지 시의 영감이 떠올랐어요 변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지? 네 모델은? 예로부터 성현은 출신에 따라 고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록 인공물이지만 시에 대한 조회에는 자신 있습니다 조생 치유는 전신 이혹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예라고 하지만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군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실을 더 읊을 가치가 있네요 버드나무 꽃이 지고 버드나무 가지가 자라나고 온동풍이 길에 향기가 가득하다 꿈을 향하여 더 돌아다니지 말아라 사람의 마음은 모두 세월이 지나는 것을 아까워하느니 율격이 틀렸어 아! 그 말이 사실입니까? 예군의 말씀이 맞아요 역시 마지막 문장에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37번 연산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체할 수 있도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하지만 금을 모두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이 필요한가? 금은 모든 구성요소의 선단이며 전기 작동의 연결고리이며 우리 같은 인공물은 매우 소중하고 기중합니다 산천을 누비며 온갖 포물을 모았습니다 금이 없어서 용접 연결되지 않으면 단지 부담일 뿐이에요 아! 급한 불을 끌 방법이 생각났어요 예군의 옷차림을 보니 부귀한 집안 출신 같군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지품에는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요 거래할 수 있는 금이 있다면 일부 보물을 당신에게 드릴 수도 있어요 예군도 한번 보세요 상인이네 아이 나 괜히 돈 썼다 이씨 산력 부품 부품 한 개 소유심하다 옥석 시스템 대신 산력을 조금 증가시켜준다 옥석 시스템은 방사단이 전투방설을 조합하기 위해 개발했다 뭐 다른 방법으로도 산력을 늘릴 수 있나 보지 배수호 생명력이 25% 미만일 때 대미지 대폭 증가 불사의 각오 배수해진 속약옥 약도 사용 시 필요한 시간 단축 치료 중 피격당할 위험 감소 절명옥 후반 기습 성공 시 소량 생명 회복 내상 회복 속도 증가 장착자가 더 빠르게 전투로 먹기 백미구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동물 사료로 일부 짐승에겐 영향 만점이지만 과도한 발효로 세균이 가득하기 때문에 실수로 하더라도 섭취해선 안된다 어 이거 뭐 어떤 적대 무언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시든 아이템인가 본데 사설 용사의 혀로 생물성 독소가 들어있다 예? 예? 왜 징그러워 혀였어? 용사가 독침을 뱉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사냥물은 측사한다? 이게 뭐야? 딱딱한 벌레 균이 기생에 죽은 곤충의 시체다 신경 시스템에 침입한 진균은 숙주를 제어하는데 숙주가 죽어도 끊임없이 활동한다 귀삼 보산지 식물의 뿌리로 사람처럼 생겼다 독이 든 생물 염기체로 가느다란 뿌리 하나만으로도 거대한 짐승을 독사시킬 수 있다 흠 치우 자칭 서생은 고대병기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자의식이 생겼다 신곤륜을 떠들며 많은 위지의 화물을 가지고 있다 산해의 고천 파손된 로봇으로 다른 로봇과 달리 홀로 어떤 임무를 진행 중인 듯하다 내가 쟤를 천원 주고 졌지 이따가 돈이 더 생기면 그때 옵시다 돈 쓸 곳을 찾았네요 일단 동력 기둥 에너지 검사 보고 샘플 결과 동력 유동률 정상 동력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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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겨있네 창... 창...병... 상위병사잖아 칼! 젠장 겁나 잘 싸워 미쳤어 어 아래 열었다 전 나중에 확인하고 아니? 지금 확인해야겠어 저급복 저급복 나 여기서 들어오지 않았어? 아닌가? 여기가 어디지? 하아! 여기서 들어왔네 쩜쩜쩜 뒤돌아 나중에 금이 어느 위치에 있든 다 빨아들여지는 노드... 야? 그런거 분명히 있을텐데 좀 빨리 얻었으면 좋겠다 나 일일이 줍는거 너무 귀찮아 후... 위쪽은 길이 아닌가?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다기능공구 태양인세계의 문물로 헌원에게 줄 수 있다 오? 장인대국인 영나라에서 만든 종합도구로 생산지가 그 품질을 보장한다 최고 장인에게 있어 꿈에 그리는 아주 진귀한 물건이기도 하다 헌원한테 아이템을 주면 뭘 할 수 있나? 우와씨 이건 뭐야? 어 이 친구 내가 고쳤던 애랑 비슷하게 생겼네 사내의 고천 하아 하아 안녕하세요 산은 영원히 푸르르고 삶은 쉼없이 이어지 있네 모두에게 평안함을 드리는 당신의 두번째 고향 신궁룬입니다 나는 말하지 않으셔도 나 알아요 안내가 필요하신거 짜증기쁘네요 어... 그렇게 계시지 말고 앉으세요 궁금한게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시구요 구역의 상황을 보고해 이 구역을 관리하는 태양은 어디있지? 나는 나는 뭐라고요? 과봉님께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건가요? 놀러갈거라면 저도 데려가주세요 아이고 실례 그렇다고 그렇게 노려보진 마세요 과봉님의 영춘은 영롱보탑에 있어요 저 뒤쪽을 말하는건가? 영나라라는 외진 곳에서 오셨지만 최고로 뛰어난 하드웨어 엔지니어세요 최고가 크고 훤칠한 미남이라 눈에 띄기 때문에 섬에 온 뒤로는 단 한번도 보탑을 떠나신 적이 없답니다 그분을 직접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에요 신비롭죠? 언젠간 과봉님과 함께 사진을 찍는게 제 꿈이랍니다 영롱보탑에는 어떻게 들어가죠? 영롱보탑에 가시려고요? 안목이 탁월하시네요 거긴 사진찍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보탑으로 통하는 빛의 다리가 전력 부족 상태에요 안을 구경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은 골 똑같지만 여건이 빛의 다리를 가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 방법은 있죠 그런데 관리자 권한이 없는 분께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니면 촉자노물에 전망대가 여러개 있거든요 사진이 가장 예쁘게 찍히는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입을 열지 않으면 네 머리를 열어서라도 확인하겠어 나는 관리자 잘 아는 사이에 말해줘도 문제 될 건 없어 진짜요? 우와 그렇게 유명한 분이랑 아는 사이라고요? 대단해요 저도 지금까지 실물을 뺀 적은 없거든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사진에 사인 좀 받아다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먹히네 지금 계신 곳 바로 아래에 긴급상황에 사용하려고 만든 예비 제어소가 있어요 거기서 수동으로 출력을 올리면 영롱보탑으로 향하는 빛의 다리가 원래대로 작동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걸 말해줘도 되는 건가? 와 내가 너무 기밀 상황을 발살해버린 건 아니겠지? 너무 짜릿한데? 짜릿어 에? 가시려고요? 그냥 이렇게 가시면 섭섭하죠 잘해도 한잔 드시고 가시지 않겠어요? 생까기 애가 좀 귀엽네요 어디서 계속 우드렁 소리가 어 돌아서 왔다 칼! 가시려고요 우왕 우왕 운이 활성화되나? 오오 대박.. 연출 지렸다.. 생각보다 영롱보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많이 빡세지 않네 다 들리는 거 알거든 이 망할 자식아 자꾸 내 시스템 해킹하지 말라고! 좋게 말로 하면 좀 들을 것이지 굳이 매를 벌어요 매를 언제 또 무술을 하게 된 거야 어? 아니.. 말투가.. 설마 진짜로 너야? 하.. 이제 그만할래.. 기분도 안좋은데 경보음 때문에 놀라서 깨기까지 하다니 잘들어라 최후의 통첩이다.. 위군을 모두 배치했다.. 살인기계들은 사람말을 잘 못알아들으니 알아서 해라.. 아야.. 다 온나? 야이씨.. 이게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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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호박! 하하! 와 네임드가 두 마리가 동시에 나오는게 어딨어! 와아.. 아 이거 세이브가 여기로 됐네? 와아.. 씨.. 진짜 빡세다.. 아 부적 두 마리 붙일 수 있는게 이런때에 필요한건데 로드가 없어.. 아야! 내 대가리! 아아! 유오.. 아아.. 구적 개샥.. 구적 터트리시면은 줘야지이이이이이이! 아.. 너무너무 어려운데? 으어어어.. 깜짝이야 아니 와 저 미친놈이네 아니 그리고 이 게임이 한 대 맞으면 원래 0.5초 정도는 무적 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어 그냥 계속 참아줘 와 진짜 어렵다 원거리부터 조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나? 다시 들어갈 수 있어? 아야야야야야 오케이 이제 얘만 조짐 된다 내가 원거리를 먼저 칠려고 해가지고 난이도가 너무 높았었나보다 원거리 납.. 냅두고 집중해서 근거리 먼저 치면은 이렇게 치는데 공중에선 막기가 되냐구요? 이걸로 막기가 되나? 막기판정인지 모르겠네 야! 아 됐다 아 됐다 돌아왔다 안 열리고 아 안 열리고 영롱보타 빛의 다리가 꺼졌습니다 빛의 다리를 가동할까요? 오오오오오오! 오.. 대에..박 이 게임 정식 출시했어요 소식이 느리시군요 시스템알림 총독력 저장량 95% 영생로계에 게 막대한 에너지원 수요를 부담하기 위해 태양과목은 동력기둥의 기술 개량을 거쳐 곤륜섬의 다차원 에너지 발전소 결합을 통해 유일무이한 신형축전 시설인 축전 우물 및 중앙제어소인 영롱보탑이 탄생시켰다 아아아아 아 제발 문장을 좀 깔끔하게 써 이게 뭐야 이게 한 문장이야? 그리고 말은 또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단어 하나하나를 다 겁나 있는 척 얘기하네 개빡치게 일단 쉬고 어? 아 이 친구 기억난다 데모 보스 방위모드 활성화 푸하 방위미 와 이거 너무 봤어 아 아 까비 원트에 깰 수 있었는데 퍼펙트 가드가 아니면은 피가 좀 까요 마가도 스킵 스킵 스킵이 안된다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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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합득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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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에 어아아아아아아아악 나도 해보 들어와 들어와 아야 와 아 이걸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아아아아악 까비 쉬쉬쉬쉬쉬 진짜 아깝다 괜찮아 이번엔 깬다 아 저 시체먹는게 은근히 걸리적거려가지고 됐다 아야 아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막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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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죠? 컷! 하... 오케이 단약 총매기 약도 개조시 사용되면 사용시 회복하는 체력량 증가 오호 이제 어떻게 해? 야야 세이브 하고 오자 어? 잠겼네? 이런 애가 개구나? 아까 무전 치더니 그래도 들어왔네 보탑에 들어와 영초와 싸워 이기다니 당신 도대체 누구야 뭐야 어디서 온 쥐새끼인지 좀 봐야겠구나 감히 나의 옛 친구로 변장하단니 오 오 너 너는 에? 예? 이럴 수가 진짜 너야? 니가 아직 살아있다고? 가까스로 살아남았어 니 반응을 보니 내가 반갑지 않은 모양이네 오 세상에 너라곤 생각하지 못했어 자 잠깐만 저 저거 저 그거에요? 그 펄이에요 펄? 밀크티 펄? 잠깐만 우선 감시형 카메라 좀 끌게 어 버블티인가 봐 친구 아니 형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꼬만 아니겠지? 죽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다 있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감사합니다 부산 감사합니다 이게 뭔 소리니 절방 아래로 떨어졌잖아 감시 기록을 봤어 어떻게 어떻게 잠깐 너무 친한척 들이대지 말고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봐 찰 어 너랑 그들은 한패야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난 단지 500년 동안 난 난 영초에서 그날의 악몽을 꾸지 않은 적이 없었어 어떻게 하면 날 믿어줄래 사건이 일어나기 전 난 정말 몰랐어 그들이 널 쫓는 건 그저 너를 데리고 와서 모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려는 건지 알았어 정말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너 나는 맥세코 아무것도 몰랐어 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동기 하지만 어쩌면 그게 가장 문제였을지도 난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 너의 영혼이 복수를 하러 온 거라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지 어 어서 해 난 도망가지 않아 왜 그래 됐어 너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알아 그리고 나도 그때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어 설 없던 일로 하자 어? 진짜? 정말 날 용서해주는 거야? 언제 이렇게 착해진 거야 500년 동안 상처가 꽤 깊었나보네 500년이나 시간이 지났었어? 어 어찌됐든 내 잘못이야 내가 막을 능력이 있었다면 일이 그렇게 정말로 속죄하고 싶다면 옥세를 빼앗아와줘 쇠? 그건 좀 설마 나보고 의회를 배신하라고? 정말 만회의 여지가 없는 거야? 순진하게 아직까지도 저자들의 수법을 모르겠어? 나도 소통을 해보려고 했는데 무력을 쓰더군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정말로 그들과 적이 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셈이 될 거야 이 섬에서 태양들에게 끝없이 충격을 당하겠지 그건 엄청나게 성가신 일이 될 거야 아니면 네가 내 시신을 거둬줄래? 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정말 지독하네 내가 거절하지 못할 걸 알고 있었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친구를 만나게 된 건지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할게 내가 하면 되잖아 그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격파할게 아주 간단한 것처럼 말하네 아주 어려운 길이 될 거야 하지만 됐어 어차피 두 발 뻗고 자지도 못할 텐데 뭐 이제 여기 머무르지 못할 것 같아 어디 좋은 은신처 없어? 중앙구역에 사계가 지금은 아바쿠스가 막고 있어서 단공간은 안전해 응 좋아 지금 바로 갈게 아참 내 옥세가 필요하지 않아? 태양의 옥세는 전부 전용 영초안에 보관되어 있어 매내 방법이 있을 거야 다 끝나면 나를 찾아와 너에게 줄 중요한 물건이 있어 오 오 핵심사건 저기 가야지만 이제 진행이 되나보죠 뭐야 이거 에? 과거의 기록인가? 어 둘이 진짜 절친했나보네 어 이 기억은 왜 어 과복옥세 저 똥땡이의 옥세구나 옥세는 의외의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외의 법전을 수정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황금 열쇠이며 태양 권속을 증명한다 아 가장 상처 야 9분의 1 했다 살려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분량이 많은 건 분명 좋은 일이다만 스트리머에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 아 맞다 나 이거 스팀에서 내 돈 주고 샀잖아 근데 내가 사기 1부 직전에 이메일로 제작진이 이거 코드 보내놨었더라 하... 그래서 그냥 풀동부 쓰라고 코드 나노레스 도로 아래... 건물 아래 있는 그거 봤어? 사내고천? 아니 오목노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뭐 원인 아 헌엄마 라는 거야? 이름까지 지어줬어? 그런 끔찍한 생명체한테 의회를 배신하고 이사까지 한 건 그렇다 쳐도 이제 원인하고 한 지붕 아래 있어야 하다니 제발 나 좀 살려줘 털이 없는 몬스터가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정말 미쳐볼 것만 같아 진정해 원인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 보고서에서 본 적 없어? 아따가 뭐가 달라져 이건 분명 다른 문제라고 원인이 얘 형이라고 부르던데 정말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동안 도대체 뭐라고 다닌 거야? 번호는 다른 원인과 달라 그리고 의회에 붙잡히면 우리한테도 안 좋고 그건 좀 억진 것 같은데 아이고 정말 너란 사람을 모르겠어 정말 부탁인데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해줘 우리라도 있으면 가둬두는 게 안전할 거야 걱정마 오래 머물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 전에 나한테 해준다고 했던 게 뭐야 아 원인때문에 놀라서 까먹을 뻔했네 가져가 가족이 남긴 장궁이야 걔를 만났어? 강아? 아니 너한테 갖다주라고 부탁한 모양인데 돌고 돌아 나한테 오게 됐어 여동생 말하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쓸 줄 몰랐네 방금 내가 조절해놨어 고마워 실력이 녹슬지 않았나 본데 그건 걱정하지마 내 별명이 뭔지 잊었어 펀치라고 준수한 미나? 열량 섭취기? 하하하하하하하하 징골륜에 망치잖아 징골륜에 나같이 솜씨 좋은 장인이 없다는 거 알아줘 이왕 왔으니까 필요하면 활이든 장비든 강화시켜줄게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금 말고도 부품이 필요해 비슷한 재료를 찾게 되면 나한테 말해줘 알겠어 이따 봐 어?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창궁 오오오오 이 사격이 되네 창궁 사용 시 창사 소모 아 소모품이야? 창사는 고목 누드에서 보충 가능 전투 시 필요에 따라 화살을 전환 다양한 유형의 적군 대응 가능 천운전 창궁으로 미리 만든 화살 경로상의 모든 목표를 관통해 다수 해적군에게 데미지 부여 더 먼 거리 해적장도 쉽게 쳤지 암 두번 쏠 수 있네 그으....리고 여기 와서 충전할 수 있다 이거지 충전이 안되는데? 휴식을 해야 충전이 되나? 화살 딜이 어마어마한가봐요 두번밖에 못쓰는거 보면 거의 일격필살 수준인가본데요? 헌헌한테 선물해주자 선물 헌헌 어디갔니? 여기있다 주기 다기능 공구 형 손에 있는거 뭐야? 기뻐하긴 일러 이건 장난감이 아냐 엔지니어가 설비를 수리하기 위해 가져온 다기능 공구야 잘됐다 마침 공구가 필요했는데 빌려줄 수 있어? 안돼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 그렇지 않아 잊었어? 우리집 가구는 내가 다 만들었잖아 어떻게 뻗자 아 이 스위치는 뭐라는거야? 헉 칼이 튕겨졌나와 와 스스로 움직여 조심해 이건 영나라산이라 칼날이 아주 날카로워 그래? 영나라는 누구야? 그건 사람의 이름이 아냐 영나라는 장인 기술로 복래해서 유명한 곳까지만 그것도 아주 오래전 일이지 혼원기가 끝난 이후 소위 장... 장인 대국은 점점 몰락했어 장인이라는 직업도 점점 외면을 당하고 내 친구는 이 일로 고생을 하고 있지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마을에선 기술자가 인기있는 직업인데 옆집... 아팡? 앙팡? 은 선체조가 좋아서 돌을 날카롭게 갈아 도구를 많이 만들었어 그가 만든 창으로 나도 돼지를 사냥했거든 그 당시 마을에서는 매일 고기를 먹었지 하지만 이 창을 돼지가 아니라 사람에게 겨누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 녀석도 있지 음... 확실히 나도 손을 베인 적이 있지만 그런 이유로 창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창을 만드는 사람을 얕볼 수도 없지 내 친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굉장히 기뻐할거야 그럼 그 친구도 내가 이 공구를 빌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지? 아... 알았어 이걸 확실히 잡고 몽뚝한 것만 사용해야 하고 자를 땐 자신을 겨누지 않아야 해 알았어 버튼을 누르지 말고 전기도 연결하지마 알겠어 강화는 어떻게 해? 개족 창궁 탄창 발사 횟수 증가 공격력 강화로 방패 격파 가능 약도 강화 치료율과 소폭 증가 주멸 화연 해당 형태의 부적 장착 시 적군의 유고를 이용해 금을 회수한다 부적 폭발로 적군 처치 시 일정 확률로 소량의 금을 추가한다 주멸 화생 부적 폭발로 적군 처치 시 소량의 생명을 회복한다 적군 처치 시? 부적시간 난 돈이 맞는것 같은데 공격증 야.. 돈 많이 필요할것 같다 벌서부터 고생문이 훐... 은하구먼 일괄부네 얘는 현철이 필요하네 일단 금을 사고 뭐 살까 지금 1200원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거기 가는 게 나을 것 같애 여기로 돌아가면 어디로 빠지지 어 딱 여기네 어 아닌데 여기 어딨 아유 맞네 왼쪽으로 가면 야이씨 뒤지는 줄 알았네 으아악 부적으로 잡으면 돈 준댔어 어 여기가 아닌가 어 여기가 아니야 어 상인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닌가요 아 오른쪽이었구나 이런 멍청한 이거랑 이걸 사면 딱 맞을 듯 딱 알차게 썼다 근데 이제 어디로 가 스킬도 찍고 상태 아 열렸다 부적도 있고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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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하나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최 최대 기력 증가 최대 기력 증가 최대 기력 증가가 근데 뭐야 기력이 뭘까요 기력이 뭘까요 아 늘었구나 앙하아 그렇네 부적을 더 많이 쓸 수 있구나 돈이 잘 모이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아니 그래서 뭐 어떻게 가는데 이걸 어떻게 가는거야 칩 요청은 뭐야 맵 칩을 원하시나요 저 역시 너무나 드리고 싶죠 근데 칩을 빼면 제가 멈춰요 그 마로 교환하지 않을래요? 칩을 강제로 뺀다 아 그러면 나중에 뭔가 후환이 일어날 것 같애 8배? 하하하하 아씨 근데 너 어차피 죽잖아 이 의미가 있는겨? 그럼 이제 돈을 모아야겠네요 먼저 생로가다야되네 아씨 방금 다 썼는데 나 그러면 안가본곳 다시 돌아다녀 보자 돌아다녀 보자 돌아다니다보면 돈이 금방 모이겠치 헌헌이 위쪽에 있네? 저거 뭐지? 너 뭐해? 이 의자를 뒤로 자취할 수 있는데 내가 설계했어 엄청나게 정교하지? 너 뭐해? 이 의자를 만들려는 줄 알았는데 의자는 필요없어 어떻게 필요가 없어? 이 의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고 이봐 이걸로 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그치 이렇게 제멋대로 그 의자발도 약주전자와 연결되지도 않고 이건 같이 만든건가? 언제 이렇게 친해진거지 안냐? 원래 의자를 하나 만들려다가 나중에 똥부 아저씨가 억지로 와서 빼앗아갔어 흠 나쁜놈 이거 원래 다 내 다기능 도구야 위에 쓰여진 일은 보지 못했어? 그걸 봤으니 가져간거야 나도 원인과 소꿉놀이를 하고싶진 않았지만 도구를 쓰는 방식을 보니 정말 식겁했다고 내 소중한 도구가 피로 물들고 녹이 쓸고 말았어 알고 있어? 똥부 아저씨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잘못 연결한 바람에 그냥 앉았으면 분명 무너졌을거야 그래서 이 의자는 어떤 특수한 기능이지? 그런건 없어 아주 정교하지 너무 그러지마 생활속의 의식도 아주 중요하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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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책상을 만들고싶어 나라에서 변신하는 침대랑 스스로 요리를 하는 냄비도 만들래 문제없어 영나라장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라고? 나는 도와준다고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목욕할 수 있는 장치는 있어? 아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어서 내 도구 돌려줘 이런 기능이 생겼네 여기 아직 못가고 못가는거 되게 많네 적을 잡아도 활이 충전된다고? 아아 아아 아 적을 때리다보면 충전이 되나? 그걸 관찰이 되잖아 나루터 게시판 은하수 나루터는 의회가 신곤륜에 세워질 때 설치된 성계항구로 동시에 최대 10척의 원보급 함선을 수용할 수 있다 항구같은 곳인가? 지금 보니까 저 위쪽에 잡을 수 있는게 있구나 도가가 뭐냐고 그래서 아 막다른 길이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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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8백원 언제 모으냐. 음, 파란색 칩이 나오면 화살을 다시 충전할 수 있네. 왜 뒤늦게 터지고... 끄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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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끄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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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끄야! 지도를 사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사망 후 절합하는 수행 습득 시 소량 생명 회복 최대기력 증가 태극차기 터너 울려차기 성공 시 발생하는 내상 증가 정밀 블록 후 소량의 내상 회복 이거 로부터 가자 혹시 목표를 알려줬는데 내가 캐치를 못했나? 캐치미 캐치미 캐치요 캐치요 어?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 내려가 보자 캐치요 캐치요 아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힍 히든이 번부였다니 히든이 이렇게 짜증 났었었는데 그건 처음이야 뭐라도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아아~~ 분명히 돈을 먹은 줄 알았는데 곤 머금 아 이것도 다 먹었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요요 요요 틀어라 배고프다 왜 배고프지? 밥 먹은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왜 배고프지? 왜 배고프지? 왜 배고프지? 왜 배고프지? 왜 배고프지? 미얏! 670원 모았다 570원 모았다 얘 방금 찡긋! 이러면서 쏘지 않았어요 소리가 방금 찡긋! 이랬던거 같은데 어 이게 빗나가네 여길 어떻게 가냐고 아 제가 그냥 부셔버리고 싶다 얘 엄마 깜짝아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지? 아 이 상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100원만 모으자 아 귀찮아 하아 내놔 받았어요 지금 바로 맵을 복제해 드릴게요 촉전 우물집 촉전 우물집 얻었는데 왜 자세히 볼 수가 없지? 관리자의 유지 관리 덕분에 촉전 우물은 매우 잘 정돈되어 있다 모든 전선은 교체할 수 없으면 오직 평행 상태만 가능하다 뭐 어디에서 쓰라는 말이 없네 디코딩 이 뭘까요 친구한테 맡기면 될려나 친구한테 맡기면 될려나 이대로 돌아가자 잠깐만 이 친구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종류의 기계잖아 같은 종류의 기계잖아 주기 맞네 감사 감사 이거 필요 정말 유용한 정보가 있는 건가 물론 약속한 맵 제공 현재 관람 가능 이 정보가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사람과 사람 신뢰의 기본 아 너무 모듈이 손상된 것은 니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군 이제 상세지도를 볼 수 있게 됐네요 어 이게 세이브 할 수 있는 곳이고 어 와 여기는 진짜 다 봤네 그치 다 봤고 여기는 아직 못 본 데가 좀 있네 하지만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 여기 여기도 다 봤는데 하... 진짜 뭐 어쩌란거지? 하... 돌아버리겠다 난해하다 난해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늦제니 원인 몸에는 외계의 원시 병균이 있다고 들었는데 훈련도 안하고 사람을 마구 물다니 어쩌지 초랑전에 백신을 맞았는데 효과가 몇백년이나 지났어 이번엔 도망갈 수 없을거 같아 신경질적으로 굴지마 그런일은 없어 혹시 모르니까 그 녀석 목욕시켜줘 만약 내 옷에 냄새가 배면 화낼거야 이런 대화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러다가 새로운 길 열기 전에 여기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거 다 하겠는데요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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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며칠만 더 그를 귀찮게 하면 그의 성격으로 못본척 할수 없을거야 하하 하이씨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목표 안 알려주는건데 어 얘가 알려줄거같애 과복되어있는 합류로 우리 진영은 날개를 달았다고 할수 있겠네요 너는 진작에 그 녀석이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을 예상하고 내가 그 녀석에게 먼저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 같군 역시 소희는 뭐든지 알고 계시는군요 부디 저를 탓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전 계산결과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게다가 차마 두분이 계속 이렇게 서로를 오해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멋대로 일을 버려주는군 됐어 어쨌든 이 오래된 친구 녀석은 확실히 쓸모가 있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아... 할 수 있는게 없네 왜지 내가 뭘 빠뜨린걸까요? 뭘 빠뜨렸니? 저 과복의 옥새를 먹었으니까 저 피라미드같이 생긴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 상호작용 자체가 안되네 상호작용 자체가 안되네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잠깐만 엘리베이터를 타지말고 나비로 해킹하면 안되냐고? 나비로 해킹할 수 있는 위치가 따로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쪽은 반대편에서 열어야 돼요 반대편을 여기로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야! 여기 안갔네 야! 여긴 안갔어 해킹하는 줄을 몰라서 어... 아아! 드디어 새로운 매 아아! 드디어 새로운 매 엄마아! 뭐야? 기타 이케어! 이케아! 와아 아씨 뒤지는 줄 음 저급 부품 저급 부품 제거 저급 부품 툰져 이놈아 50원 곧 이건 뭐지? 안녕하세요 여기 산책하러 오셨나봅니다 당신은 누구야? 제가 누구인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지요 대화에 바람을 쐬려놓은 태양인인가? 목적을 밝히지 않으면 무례를 범할 수도 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시지요 당신과 적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를 공격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점괘에 분명히 나와있었거든요 저는 제 점괘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얼마나 믿나 한번 볼까? 폭폭폭폭 미신을 믿는 태양인은 모두 복래에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일승로는 상징성이 매우 큰 고대 태양인의 유적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소란을 피울 수 없죠 일승로? 다 무너진 이 폐허를 말하는 건가? 그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겉만 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랍니다 까마득한 옛날 이 일승로는 요지궁들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던 제사장소였죠 고대의 제왕들은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하늘에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대대로 이곳에 머물렀던 제사장들에게 구군을 점치게 하였죠 어? 여자 목소리인데? 태양이시여 부디 이 나라의 부국과 안녕을 내려주시옵소서 태양이시여 부디 제게 적국을 멸할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태양이시여 부디 저의 자손이 이 나라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전 기도들이 마치 바람 속에서 조용히 메아리치는 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 역시 점차 사그라들고 태양의 정의도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신들보다 자신의 양손이 더 믿음직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 하하 고인이 된 제 친구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일승로에서 더 이상 노랫소리가 아쉽네요 가장 번성했던 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옛 곤륜 사람들은 누각에 모여 낮고 웅장한 종소리를 벗삼어 음식, 노래, 신앙을 나누었어요 참 떠들썩했었답니다 노래와 술이라고? 그건 좀 관심이 가는걸 아, 참 전해드릴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깜빡할 뻔했네요 이 고대 악보는 당.. 당시에 이곳에 울려 퍼지던 곡입니다 이 종말에 만약 악기를 찾게 된다면 한번 연주해봐도 좋겠죠 옛 이야기를 들을 마음은 없어 보이니 가시는 길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고대의 악보 죽어! 흠하 올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여선비씨 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어? 뭐야 이거 오랜만에 왔어 어서와요 이거 잘 연주하면은 뭔가 반응이 있나 보다 엄마야 엄마야 소진이한테 고대의 악보 사용이 안되네 세이브다요 어 포션을 하나 썼구나 가운데 밧줄 못하냐고? 너 저게 닿을 수 있는 거리로 보여? 어 제네 미안 전혀 안 닿을 줄 알았는데 닿네요 님들 또 아니었으면 질 완전 개많이 헤맸을 듯 일단 저기도 잘 기억해 놓고 어 뭐야 이제 방패 를 부셔서 여기를 해킹 해야되는 그런 게 나오나 보다 이제 세이브 위에 상자 있어요? 나도 봤어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 갑자기 애들이 개떼처럼 튀어나오냐 쟤 왜 원거리 공격함? 얜 뭐야 뭔가를 차고 있네? 그러면 뭐해 어차피 한방인데 평타로 때리면 딜이 안 박히나? 어? 어? 어흑 아우 어두워 안 열려요? 뭔가 비밀 실험장 같이 생겼는데 언뜻 보기엔 딜이 얼마나 센가 볼까? 와 한방이네 내 세대 때렸을 그 풀콤보 맞췄을 때의 딜과 같은 것 같아요 화살이 딜이 역시 세군요 아니 뭐야 아니 두 대를 때리네 건방진 녀석 나비 소환? 아 해킹 이제는 나비를 넣을 수 있는 벽이 있지 않아도 그냥 빨간색이 보이면 그냥 해킹을 할 수 있나 보다 먹자 팽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음..나니微.. 어 으아악 아프겠다 아 이러고 이동하는 거야? 아잇 아니 아 벌레들이 왜 이렇게 많아 와 잠깐만 아 나 피가 없었구나 아우씨 여기에서 할 수 있구요 눈이 번쩍 띄워지는구먼 집중 아니 미친 아아 진짜 씨 아우 개빡쳐 정신 똑바로 차려 X2 지금부터가 진짜야 아씨 와 아니 야 아 잡았다 와 야 피 실화임 나 또 막 돈 잃고 버그 걸려가지고 가사상태로 살아있는거 아니지 돈은 그대로 있네 관찰 요지 서쪽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한 누각이 우뚝 서있는데 일숙로라고 한다 오 채울 수 있어 호오오옵 이건 뭐지 아 이게 그 화살 채워주는건가보다 뭐지 오라버니 잘 지내 거긴 지금 낮이야 아니면 밤이려나 하늘엔 어떤 풍경이 펼쳐져있어 나는 하나라를 떠난적이 없으니까 오라버니가 세계각지를 다니면서 겪거나 들은 일들을 얘기해줄때마다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 그리고 난 모가지가 찢어질거 같애 그냥 눈으로 읽어 아니 솔직히 제가 하는 말은 별로 중요한게 없잖아 지할 말만 하고 뭐야 이거 항아 왜 아직 안자고 있었어 설마 또 나무랑 얘기하고 그런건 아니지 그거 정신병이야 병원 좀 가봐 어 내가 몇번이나 말했잖아 고목은 의식을 가지고있지 않아 니가 들은건 아마 에너지가 만들어낸 잡음일거야 하늘에 있는 별이 내뽑는 반짝임은 사실 엄청나게 오래전일것이래 흉낙지 하늘은 몇번에 하늘은 것같은им 네 저 촉수가 고목이라고 하는구나 잘 외워둬야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억을 섭취하고 생명의 끝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야 나이 쳐 나이 쳐 그래서 항아가 무전치는 저 얘긴 뭐냐고 통화가 아닌 것 같죠?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히 통화는 아니야 그냥 내 과거의 기억이거나 일방적인 음성 메시지 기록이거나 밑에 상자가 있네 근데 못 먹네 기분이가 나쁘네 왜 맨날 이런 게임들은 대놓고 보여주는 거야 못 먹을 거 알면서 뭐야 개쉽잖아 폐핏! 탈혼 후 사망시 적군에게 흡수된 금과 수행을 부적 폭발을 통해 공격 후 즉시 습득 적군을 처치할 필요가 없다 어... 그럴수도 있구나 하얀 크흐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쟨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닌가? 아 나 포션 하나 마셨지? 미안해. 기억이 조작됐어. 그 사이에. 이건 뭐야? 살덩이 같은 게 들어있네? 자의식이 너무 강하다고? 아 방금 잘 싸웠잖아. 처음 보는 네임드몬스터였는데. 이 정도면 어? 자폭이 생길만하지. 엘리베이터인가? 어? 뭐야? 와 누나 나랑 결혼해요. 하피네? 어떻게 이런 함정에 빠진 거야? 정말 대단하군. 난 이미 알아차렸었다. 흥. 여전히 억지가 심하군. 허세! 완전, 완전 처음 보는 함정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새장처럼 생겼네. 혼자 내 영지에 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용기가 가상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멍청하다고 해야 할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잖아. 내 땅에 들어오면 목숨을 오래 부지하긴 어렵단 사실을 알아도. 이런 황무지에서 죽을 생각 없다. 황무지? 그럼 신선한 유기농 시체로 걸음을 줘야겠네. 우리 농부들은 검사에서 조금도 낭비를 하지 않지. 비쩍 마른 쥐새끼조차도 말이야. 심승들아 시간이다. 일어나서 일을 해라! 오메! 강시이네? 엄마, 엄마 너무 어두워요. 너무 무서워요. 아이들을 데리고 만들었나봐. 강시, 강시병사. 저런 것들은 몇백년 전에 없애버렸어야 했는데. 원인으로 개조를? 응? 제대로 이용을 해야지. 뭐 잘못됐어? 그들은 죽어서도 나를 계속 섬길 수 있다. 내가 특별히 자비를 베푼 거라고 할 수 있지. 깨어났을 때 시스템 리포트를 봤는데 네가 원인 목장에 수확시설을 파괴했더군. 푸른별의 원인을 잡으러 갔을 때 나도 있었다. 생명체들이 명령을 알아들어 조련을 하니 정말 귀엽다군. 하지만 애완동물이든 가축이든 결국 우리에겐 더 보일 뿐. 세욕장에 오래 있어서 너 스스로를 짐승으로 착각한 건 아니겠지? 그만하지. 나를 가르치려는 거냐 아님 죽이려는 거냐. 맞아 알려줘서 고마워. 이제 보내야 할 때가 됐구나. 이따가 구역을 살펴봐야 하거든? 짐승들아 전력을 다해라. 끝나면 쌀을 상으로 내리겠다. 쌀! 전납하셨어! 우와! 부순다! 어... 아니 잠깐! 계획은 이게 아니잖아. 전력을 다하랬다고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냐? 책길 모든 게 엉망이 됐군. 멍청한 것들! 아니 전력을 다하라며? 뭐 어쩌라는 건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으악 나 떨어진다. 그러니까 계획이 뭐였는데? 꼭 저런 애가 상사로 했으면 골치가 아파요. 이러라...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저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개 패보십네. 구망. 천도의회 시방 중 하나로 친군룡 식량 창고의 관리자이다. 식량 창고 관리자구나.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식량으로 가공 처리된 것들이야? 혹시 원인들로 만든 거니? 물에 하나씩 다 빠지는 거 봐. 으악 깜짝이야. 으악 깜짝이야. 뭐 종을 칠 수가 있네? 아무거나 막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해 보이는 세이브 데이터 같지 않나요? 뭔가 좀 맛이 간 거 같은데 괜찮은 건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으아아앙 어? 새로운 기술 업그레이드인가? 의심해서 미안해. 넌 좋은 세이브 데이터였구나. 우니 모여 검이 된다? 재밌군. 이론적으로 가능해. 아아 이제 차징어택이 가능하군요. 이걸로 못 갔던 곳 되게 많은데. 건곤검검. 아아 이제 방패 파괴되네. 이렇게 하면 돼. 무형에 검을 쥐고 있는 것처럼 기와 하나가 되는 거야. 오호어어 마지막 테스트야. 거미 방어벽을 뚫을 수 있는지 보는 거야. 건곤검으로 겹파. 베리어를 만드세요. 빨리. 아니 자본님 제가 만만해요? 하하 이거면 나 자신이자 세상이야 어느 곳에나 있지 공공공공 공공공 좋아 으아아! 으아악! 뭐..뭐..어? 아아.. 저거 맞으면 안되는거구나.. 아야 길을 모으고 다녀야겠다..어? 예군 또 뵙네요 당신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설마 나를 미행하는 건가요? 하!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인연입니다 깨어났을 때부터 돼지를 집으로 삼고 곤륜을 여행하며 정처 없이 살았어요 이곳은 많은 은신처 중 하나인데 뜻밖에도 우연히 만났네요 숨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곳 위병은 아마 당신의 상대가 아닐 것입니다 갑자기 왜 구글 번역체가 됐지? 칼부림은 문인의 소행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하면 피하게.. 피하면 되는데 굳이 무리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기로서 살생을 하지 않고 심지어 시로 대결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하하 예군의 이 말씀은 저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 구글 번역체로 갑자기 얘가 다운그레이드 됐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신처럼 기계 시신에서 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군은 나와 물물교환을 해서 필요한 것을 각각 얻을 수 있을까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뭐야 왜 갑자기 번역빔을 맞아버렸지? 일단 재료는 똑같이 파네요 이리와 길을 모은 다음에 공중에서도 때릴 수 있나? 오! 공중에서 때릴 수 있다 이건 뭐야? 지네같이 생연이 아야야야 아이C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야 왜 쟤네들은 멀쩡히 지나가고 나는 안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아아아아악 벌레가 자꾸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쟤는 끈창 싸울때 봐봐 슬그머니 나오네 슬그머니 왜 또 벌레 안나와 뭐야 연근같이 생긴거 안에 눈들어있어 징그러워 종을 건들면 안되는건가보아 오 죽어버렸다 대박 황수수질검사조 황수검사기록 고효율 농축액 황수는 신권륜의 고유관계수 배합법이다 용충액 분변 화학물질 원인 목장에서 수확후 남은 생물비료를 원료로 한다 똥물이란 얘기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황수 농도는 매우 높아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즉시 환불을 도려내야 한다 나 어떻게 살아있노 칩 요청 군을 만지시는거에요 카미 맵이 필요하세요 800그마만 내시면 복제해드릴게요 저를 파괴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계속 말을 하고 싶은게 아니라 정지가 될까봐 그러는거라구요 흠 저 정말로 그 마로 교환하실거에요 그런다고 제가 고마워할 것 같아요 농산구역지 농산구역지 이거 진엔딩 보는 조건인가 본데 그렇지 않아? 굳이 이렇게 800이라는 거금을 내면서 지도를 넣는걸 보면은 쓰읍 조건이 좀 까다로워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진엔딩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우 위쪽에 있는 용 3마리가 침을 막 뚝뚝 흘리네 지저분하게 보이 그래서 Boom punk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닦아버렸네 어 아아 물이 빠져서 이제 올라올수 있게 됐구나 물이 왜 빠졌지 언제 빠졌지 왜 빠졌지 아까 용 해킹했잖아요 아아 하야 뭐야 이거 해킹하면은 물이 끊어지는구나 어 아래쪽에 길이 생겼어요 이게 좀 쎄보인다 어 죽어! 이거 말고 하아아아악 안 죽네? 그럼 이걸로 어 저쪽도 멈췄다 오케이 갑자기 나비 꺼내가지고 개 깜짝 놀랐네 뭐암마 개판이네 저급 부품 아씨 이게 암만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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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까요? 일단 얘네부터 처리하고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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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네 완전 이거 계속 나오네 어 야 나 방금 공중에서 막았어 봤어? 튀잉 팽 돌면서 막았어 페링까지는 안되는거 같고 막기는 되는데? 이건 뭐지? 변이 농작물 양식장의 농작물이 과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식량 창고 시스템 작동이상이 분명하다 괴식물이 자라는구나 아 아 아 여기로 떨어지면 뭐가 나오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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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진짜 죄송해요 안녕히계세요 아 못올라가네 이런 씨 아 잣 됐네 이거 또 못도망가 튀어 쟤 나 봤냐? 안 본거 같지? 얘 착하다 기다려주네 여기 세이브가 있을거야 없어 이거 어디야? 어 있다 세이브 옥석 스킬 스킬 포인트 드럽게 안 모이네 아 쟤 지구 끝까지 쫓아오는데 한번 걸리면 저런 애들은 컷 해야돼 뒷채기 따아 아프지 아야 어어 어어 어어어 오케이 알겠어 아아 뭘 알아 도대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가사 가사 고м 아니 아 아 쉽지않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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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복 아, 회복 와, 회복할 시간이 없네 비열하지 않다고 이기는 건 아니지 아, 이거 못 막는 공격이구나 야이 아, 이게 닿는다고? 야이 담배 아 저 공격으로 어떻게 피하지 저 내리치기 공격을 어떻게 피해야 될지 모르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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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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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st 하 하 그냥 달리면 될 듯? 그냥 냅다 달리면 될 것 같아요 직선으로 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발이 미끌 아니 미... 이거봐 안 맞았지? 이제 너의 약점을 파악했단 아니 왜 안 막아져 다 잡았는데 다 잡았는데 안 맞았지? 다 잡았다 아이씨 결국 이기는건 나야 적군 처치시 획득하는 금 증가 전투시 더 많은 수익 획득 오 돈미세인 나에겐 딱이군 제이브하고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갑시다 스킬 포인트도 하나 더 생겼네 이제 뭘 찍을까 최대 기력 증가 특수발차기를 배워볼까 좀 유용하게 쓸 것 같긴 해 아 아 오케이 발로 차네요 말자 엄마 와 우와 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방금 어 잘됐다 대리같은게 쟨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뭐 때려 하자 뭐야 이 돼지코 심장에 붙은 돼지코 같은건 기분 나쁘게 생겼군 돈 천원 모았다고 어 우리 지도사로가 못올라가네 살려주세요 아이씨 애가 어디야 아니 미친놈이 어 저기 벽 아 에고 여기 시설이 왜이래요 다 اب 스嘿 한 까 까 presence Ek 오케이 놀라오는게 멈췄구용 너네들의 수장을 죽인 나에게는 이제 더이상 너네들의 공격기는 통하지 않구용 건방지구용 얄랍구용 헉 세이브가 있구용 드려 나 너무 무서웠어 헐 탁 으아.. realidad 저 똥물을 여기도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이 강공격이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넓어서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다른 게임에서 강공격은 내가 쓸 일이 없거든 느리게 때리고 차지 오래 걸리고 사거리 짧으니까 진짜 실용성 개쓰레기란 말이야 그래 강공격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단약총맥이 아이고 죽겠네 저쪽이 진행 오른쪽이 진행루트 같은데 왼쪽을 안 봤기 때문에 왼쪽 보러 갑시다 아 오줌 좀 싸지마 이 겟 버러지 같은게 버러지가 맞아서 욕이 아니야 젠장 그만놔 아 얘네 어디서 자꾸 생산되는거야 아니 얘들아 진짜 미안해 아니 미친 저 벌레가 제일 무서워 쟤 뭐야 아 저기 있네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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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스트레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우 아 벌레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 뭘 좀 아는 친구 죽으라니까? 얜 뭐야 왜 자꾸 쫓아와 어 이 위로 못 올라가는데? 쟤 어떻게 잡으라는거지? 아 쟤 지금 못가는건가? 점프가 안다 미묘하게 점프한다 아래차기를 해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갈수 있을줄 알았는데 안됩니다 지금 못가요 저기를 저기 자체를 못가는데? 벽에 끼워서 못오네 그냥 가자 아휴 손해만 봤네 아니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된건가? 아니 저 벌레는 잡아도 돈 안주잖아 밑길에 갈수있지 않냐구요? 그 폭포있어서 못가요 몰라 나중에 다시올래 분명히 가는길 방법이야 있겠지 분명히 가는길 방법이야 있겠지 내가 못찾은거지 아 폭포가 내리다가 멈춰? 어 이거 뭐 나올각인데? 지금? 이 얘기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대쉬하면 넘어갈수있지 참 까먹고 있었다 아이씨 아이씨 안보여 장애물때문에 얜 뭐야 왜올라갈수있는거지 아니 밑에 애들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뭐야 어허 아핳하핳핳하핳하핳하 아 즐를겁구나 아씨 씨.. 한 달 맞아버렸네 죽어라 좀 헤헤이! 에헤이! 이게 넘어지고 일어날 때 대쉬로 일어나면 그.. 다른 행동에 딜레이가 없거든? 근데 내가 그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빨리 일어서기가 안 돼가지고 으아아 이렇게 일어나면은 내가 어떤 키를 눌렀을 때 그 키가 안 먹어요 일정 시간 동안 그래서 자꾸 죽는 것 같아 넘어졌을 때 공중에서 간 공격 차징 되는지 궁금하다고? 돼 돼 공중에서 간 공격 차징 되는 거 내가 아까 때렸잖아 이렇게 때렸잖아 찡긋 아 미안해 아.. 아 쟤 거리 조절하는 거 진짜 개 역겹네 죽을 때 뒤져 아아아아악 쟤는 그냥 무시하고 가자 아 persuaded 뿌읍 하.. 살았다 어떻게든 이겨드했어 대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나비 회전데이터 이 구역의 보호기록이 오랫동안 업데이트가 안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영향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형 여기에서 어떻게 형의 목소리가 들리지? 녹색공 안에 있는 거야? 무례하긴 감히 예대인께 그런 말라 하다니 멈춰 그 선에 건들지 마라 형 방금 아바코스가 형이 농장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해줬어 저 새누나는 누구야? 친구야? 아니 동문 수확한 사이일 뿐이야 친구로는 맞지 않아 친구인데 왜 사이가 안좋아? 알겠다 선생님이 편해라 하셨나보네 그런거 아냐 그럼 둘중에 누가 더 대단해? 말로 하긴 그렇고 이따가 알게될거야 이따가 겨룰거야? 진사람은 어떤 벌칙을 받게되는데 그만 예대인도 바쁘신데 그만 붙잡으시죠 죄송합니다 헌원이 와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인의 손님이라 말상대를 해주고 있는데 도망가지 못하기만 하면 된다 주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본망은 치밀 환자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군망 아까 그 하피같이 생기네 말하는거인듯 나도 그새 이름을 까먹어서 맞는지 모르겠다 확인해볼까? 구망 맞죠? 나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손이 후덜덜 떨리거든 이거 잃어버림 나 진짜 울꺼임 보스인가 근데? 못쓰네 뒤바뀌고 거짓말로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으악씨 잘 봐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차이야 그거 알아? 이 천산의 특산품인 연근은 농민이 천년에 걸려 치밀한 유전자 조합을 통해 만든 거라는 거 야생종자도 강력한 유전자 때문에 자연 도태되는데 멸종위기종원 이로 인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던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으로 살 수 있었단 거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직도 모르겠어? 연근, 원인, 그리고 우리의 태양인 동포까지 온실은 필요하다 자유와 개인의 의지를 조금만 희생하고 윗사람들에게 맡기면 사회는 완벽히 돌아가는 거야 거짓말이면 어때? 사실 약자도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아 선택할 능력도 없고 무슨 근거로 네가 결정하는데? 너는 그냥 모든 권력을 지배하는 걸 즐기는 것 뿐이야 지배? 아니 이건 보호야 유능한 사람이 질서를 만든다 이게 나 구망의 의무야 내 계획대로라면 모두 내 계획대로 너무 피곤하지 않아? 자신을 놔둬 입 다물어! 네가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었어 내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그때 선생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거야 선생님? 됐어 너랑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소란을 피워줘서 고맙군 너같은 해총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닌데 덤벼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누구의 뜻에 따를지 결정하자 되게 맛있게 먹는다 이거 강시 시스템 활성화 시공시 뭐야 와 보스가 두 마리네 우와 저 검 뭐야 엄청 쎄 오 얘부터 컷했어 뭐야? 설마 이때 얘를 때려야돼? 아 어떻게 잡는건지는 이제 알았다 쿵! 와 범위가 엄청 넓네 어우 큰친구가 오케이 옥케이 얘만 겁나팬다 진짜 아이고 오우 발피 반피 좋구요 범소를 알았구요 아! 아! 야! 이걸만 좀 어떡해 오우 오우 오케이 와 와 와 와 와 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보스는 아니었어 구망이 너무 약해서 족쇄가 풀렸다 제어 해제 엄마 엄마 제어가 해제됐는데도 계속 엄마로 인식하네 제기 계획은 모두 세워뒀다 선생님이 해동약을 찾으면 새롭게 하나씩 복례를 만들거다 하종 흙덮기 물주기 비료주기 계획대로라면 천년이 되기 전에 태양인이 살기 좋은 생택을 다시 만들 수 있을거야 태양인이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편한거지 이거 지금 계속 번역체로 나오는데 할 수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니야 니가 하는 이 모든게 무슨 소용이 있지?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 우선 너 자신한테 물어봐 왜 가만히 보고있는거야 그냥 죽이라니까 아니 너의 이론은 상당히 흥미로웠어 덕분에 많은걸 배웠고 근데 자유와 개인의지를 조금 희생해야해 니 이론을 실천해봐 내파 제어 활성화 희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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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얘를 맘대로 부릴 수 있는거에요? 제가? 엄마아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해 혹시 뒤에 막혔니? 이번에도 희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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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식량 헌헌에게 줄 수 있다 중급 부품 최상급 부품 뭐 이런건 언제 나와? 보스 잡았는데 뭐 주질 않네 연결 구망의 과거다 예정 희헤헤 희헤 희헤헤 희헤 DNA 군우, 뼈에 쟤 쟤 쟤 쟤 제 문호, 도린 부모가 고고 나니아, 린 도나이 이벙 티문 통래 오버쿠률집 야 고망도 이해가 되긴 해 지금 되게 끔찍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거를 얘가 하고 있었잖아 고망옥새 식료품 관리를 얘가 다 하고 있었잖아 배고픔에 대한 그 지독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악인이 됐었던 거 아닐까 물론 이제 딱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된 행동이 맞긴 하지만 그 체계를 바꾸는 게 어려운 거는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저 새끼는 또 나왔네 아우 뒤져 제발 벌레새끼들 다 멸종시켜야 돼 뒤치기 아니 뭔 호어여하 보스전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서 죽어버리다니 도망 사라졌네 와 이걸 피하네 아 진짜 개 스트레스 받는다 얘를 무시하고 이 위쪽에 있는 애를 무시하네 어우씨 오케이 먹고 좀 이리와서 싸우고 됐다 아악 그냥 올라가면 되는걸 왜 점프를 해 끈적거리는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고 아 저 미친벌레 또 왔네 야이씨 뭐야 아 설마 그 세개를 한 번에 맞아서 죽어버린거냐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오줌덩이 세개를 한 번에 맞아서 죽었나봐 말이 되냐 그 무적판정 생기는것도 노드가 있을거야 그렇겠지 그거 나오면 당장 낀다 아야 아 얘네들한테 죽으면 안되는데 모른척하고 갈까 뒤돌아 빨리 으악 걸렸다 못 쫓아오겠지 보유하고 있는 돈이 너무 많아서 아 아 저 새둥지 저거 아 쟤 자꾸 똥물에서 나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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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오라니까 너 설마 모던 아니 똥물에서 튀어나오는건 가능하면서 여기로 뛰어오는건 못해 바보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고 위쪽으로도 갈 수 있네 위쪽으로 올라가면 왠지 돌이킬수 없는 강을 건널거같은 이 기분 야! 잠깐만 야! 안녕히계세요 어? 뭐요? 게이득? 아 여기로 빠지는구나 여긴 뭐 이케 애들이 계속 나와 여긴 뭐 이케 애들이 계속 나와 야아아아악 살았다 와아 헐 우 하아ع 밑으로 내려가봐야겠어 궁금해 폴리 마더스 엉쓰러운 너머니 여기로 빠지면 왜 더 아래로 내려가죠 화살 강화에 사용시 위력이 증가한다 어어 화살 강화 재료 여기로 못 가고요 여기로 못 가고요 바둑판 태양의 세계문물로 헌원에게 줄 수 있다 야 조금만 쉬자 여기는 뭐 온실이야? 뭐야 여기 밑에는 여기 또 새로운 곳인가 보네 또 스킬 찍을 수 있어 왜 여긴 뭐야? 왼쪽에 뭐 이상한 게 있어 후반에 배울 수 있는 건가? 아 이거 개 쓸모없는 스킬인데 이거 자꾸 배우라고 강요하는 것 같네 선행조건 미달성 부적이 적군 명중시 일정시간동안 지은후 자동폭발 주술 시전시 피격 위험 감소 아 길을 모으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아 이거 너무 좋은데? 해당 수술식 사용시 첩부 2회 소모 부적 폭발시 누적된 모든 내상을 직접 데미지로 전환 이건 뭐야? 주술 시전시간 길이를 통해 소모하는 기량을 제어하며 최종 폭발 위력을 결정 부적 폭발시 누적된 모든 내상을 직접 데미지로 전환 아니 이거 왜 자꾸 팔을 휘적거리는 것 같지? 해당 스케일 통해 반사로 적군에게 반격시 부여하는 데미지 증가 전체 칼날의 공격력 증가 증가시 삼원검 및 건곤검으로 적군에게 부여하는 데미지 포함 이건 하자 이거 뭐 뭐가 들어왔지? 적군 처치 시 획득하는 금 증가 이건 뭐야? 부상 창세기 시문 태양의 끝에 부상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어 강림하니 천지에 생기를 하사한다 고목 또는 부상 아 고목에 다른 이름이 부상이구나 아니 이게 이름이 한자를 써가지고 단어에 중복되는 뜻이 많잖아 부상은 다쳤을 때의 부상 원인은 원인과 결과 할 때의 그 원인 자꾸 헷갈려 이씨 이거 어디야? 어? 아 여기가 거기구나 그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떨어졌던 곳 시내관에 새겨진 명문 오래 살지 못했다 19세 방시에 관해 새겨진 명문으로 필적을 볼 때 구망의 것인 듯하다 으악 내가 미처 다 둘러보지 못한 곳이었나? 저 위로 못 올라가고 다 본댓? 네 잠깐 휴식을 안 취했네 내가 허어어앗 좋아 돌아가자 supports 다시 엑조 뭔지 방에 창vard 무서워 걔가 사람 문다 여긴 뭐 아무것도 없는거 같은데 어 이제 여기 열 수 있어요 방패 뚫어서 어 여기가 아닌 여기가 아니었나 아 다른 집이구나 미안하다 어제 내부구조 똑같이 생긴 곳 있잖아 다른 집 기억나지 어디였지 거기가 잠깐만요 여길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못 돌아가는데 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야 여기서 돌아가야되나? 사계가고 사계가고 옥새를 먹었으니까 뚱띵이한테 가자 군막 욕새를 손에 넣었어? 걔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건 맞지만 약간 과한거 같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일단 독려했으니까 조금 불쌍하네 그 녀석에게 박해받은 하급종족들은 응당 죽어야 했던거냐? 오 뭔가 또 더 얘기를 하진 않네 어? 탁자가 만들어진... 아 원래 있었나? 죽을것 디지게 많네 자 엄마야 잘못줬다 자 바둑판 받아라 돌구이판을 가져왔... 뭔소리야 이건 바둑판이야 권권바둑을 둘 때 쓰는거지 권권바둑? 태양인이 우주의 질서를 시뮬레이션하는데 사용하는 오래된 전략게임이야 바둑알은 모든 종류의 전체를 뜻하고 대국을 통해 자연의 균형과 대립을 보여주지 모든 소마다 별들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알았어 빨리 넘어가 근데 이거 왜 주는거야? 어? 우와! 아 진짜로 바둑을 두네? 어쩐지 형이 항상 마을이 작다고 했는데 집이 이렇게 컸구나 뭐라고? 신걸류? 아니 나는 여기를 집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 그럼 도대체 어디서 왔는데? 잠들기 전에 이야기가 기억나? 그 이야기와 우리 태양이는 모두 복래라는 곳에서 왔어 복래에는 하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곳이 내 고향이야 얘는 예야! 고 사는 마을은 하! 야? 예하! 예하! 어? 그럼 이야기 속에 그 커다란 물도 모두 진짜야? 그건 바다라고 해 내가 태어난 고향은 바닷가가 멀지 않아 너같은 맥주병은 내 고향에 가면 비웃음을 살거야 아이요 흥! 어쩔 수 없잖아 수영을 연습할 곳이 없는걸 그래서 자란 곳이 여기보다 더 크다고? 좋겠다 도화촌은 작아서 연못도 없을 정도였는데 네가 모를 뿐이지 네 저상도 마찬가지로 아주 큰 별에서 왔어 복래보다 많지 않지만 난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물로 가득해 지고 말하는 거구나 정말? 그럼 왜 이 작은 곳으로 옮긴 건데? 복래를 떠나야 하는 일이 생겼고 원인의 경우 말하자면 길어 말할 수 없어? 형이 다친 이유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형이 복수를 하려는 거야? 복수? 누가 말해줬어 난 동포의 정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놈들의 정체를 알리는 것 뿐이야 나쁜 놈? 그들이 뭐랬는데? 바둑에 집중해 손바닥으로 두는 거 간지네 어? 언제 내 바둑알이 없어졌지? 사기쳤구나 이 쓰레기같은 녀석! 와장창! 이런 질문으로 날 살마 살만하게 할 생각이었던 건 아니겠지? 아 실패한 것 같네 건곤바둑은 정말 어려워 형을 이길 방법은 없어? 답을 모르기 때문에 시도하는 이유가 있지 뭐 되게 멋있는 말이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시도하는 이유가 있다 간지나는데? 어 누나와의 대결은 어떻게 됐어? 내가 이긴 셈이지 사실 누가 이기고 지든 상관이 없어 상처를 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결국 화해했어? 어? 즉석식량 단거 먹을래? 단거? 퍽퍽한 이 네모난 것을 말하는 거야? 와 달콤한 차 향기가 가득 나네 버블티 맛이라고 써있었죠 가장 인기있는 버블티 맛이야 왜 음식을 벽돌처럼 만들어? 따뜻한 음식을 싫어하나? 응 이건 비상식량이야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휴대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가공했어 다른 맛도 있어? 생선을 먹을 수도 있어? 선택은 많이 있지만 입맛은 사람마다 달라 나는 짜는 음식을 좋아하고 안주가 가장 좋아 응? 뭐하고 있어? 흠 너무 딱딱해 마을에 이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절대 씹지 못할 거야 이건 뜯어먹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에 풀려야 해 에? 아아 버블티 맛이 아하하 아 물에 풀어먹는 거구나? 뜨거운 물이 필요해? 뜨거운 물은 없는데 찬물은 안돼? 괜찮지만 맛은 없을 수 있어 마지막 버블티 맛이라 굉장히 귀한 거라고 한 상자만 남았어? 그럼 남겨뒀다가 특별한 날에 다시 먹을래 진짜 비상식량이네 고대의 악보 이 악보 읽을 수 있어? 악보? 이건 어디에 쓰는 건데? 음악을 기록하는 방법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이 기호를 연주할 수 있다면 고대의 노래를 재현할 수 있어 어?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글자가 선율이야? 마을의 노래는 모두 어르신들이 직접 알려줬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지 알았다면 훨씬 쉬웠을 거야 너도 모르는 거 같네 원래는 네가 직접 연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 곡에서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악보의 주인은 아! 아바코스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저 오른쪽에 있는 기계 말하는 거죠 에이아이 대인 뭐야? 얘 왜 갑자기 튀어나왔어? 악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서 비교했는데 이 곡에 출처는 없지만 이건 고대 곤륜족의 기보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읽기 쉬운 현대 악보로 전편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헌원에게 악보를 보는 법을 알려줘 네 잘됐다 어딘가에 고향에서 가져온 대형 피리가 있는데 아바코스가 어디에 놓았는지 알고 있어 구멍 위치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조금 연습해보자 집에서 가져온 거야? 하지만 형은 피리를 못 불잖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끝까지 가는 게 중요 그럼 먼저 가볼게 배운 다음에 나한테 들려줘 알겠어? 산나비의 후유증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모험을 떠나봐야겠네요 막혔던 곳들도 막혔던 곳들도 봐보고 어디 보자 아 나 쥐 돈을 안 샀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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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쥐도 안 샀어 얘들아 아 잣 됐네 다시 가야돼 저기를 왼쪽으로 그냥 가자 해야야 일에다 갈 수 있던나? 어 갈 수 있다! 아! 여긴 뭐지? 어.. 아무런 상호작용이 안되는데 뭐가..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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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나 죽는거야? 나 죽나? 어? 왜 이래! 어? 갑분 공포게임! 에? 으아! 에이! 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야 진짜 공포게임인데 이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니 이.. 이놈의 쌍놈은 제작진들 지들 예전에 공포게임 만들었다고 이것도 공포요소를 집어넣네 미친놈들인가? 어? 어?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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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시 으깍기 으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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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324원을 주네 왜이렇게 많이 줘? 야 나 이제 거의 3000원을 넘기고 있는데 이거 이 돈 들고 있는거 괜찮은거냐? 좀 무서운데? 저 통장 이런거 없나? 하... 할로우나이트 이... 이... 얘는 은행도 있고 막 그랬는데 돈 많이 주면은 튀지만 흐흐흐흫 뭐야 그냥 막다른 길인가?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자 쳐서 되게 많이 주잖아요. 흐흐흫 곤륜 신선도 태양의 세계의 문물로 헌헌에게 줄 수 있다. 흐흐흫 잠깐만 잠깐만 거의 밑에 물이었네? 아아... 돌아 돌아 여기로 돌아왔구나 애초에 여긴 길이 없었네 밧줄이 없어서 스읍... 오케이 확인 여긴 뭐하는데지?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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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죠? 건방진 녀석 흐흑 어 미안해요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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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흑 아니 아아아아 왜 부적이 안 붙어어 아, 아니 그냥 세이브 나올 때까지 좀 진행을 해볼까? 세이브 나오면 그냥 바로 이제 돌아가자 그래, 그게 낫겠다 아, 진짜 개쫄림 뭐야? 으아악! 잠깐만 방금 뭐였어? 저 빨간색 불빛 뭐지? 저 빨간색 불빛 뭐지? 아니 미친 뭐야 이거? 우아악! 오케이 여기서는 안전한 듯? 저 좀 살려주세요 으아악! 아아아아악! 아, 패드 진동 미쳤음 도와줘 뭐하는데야? 오케이 세이브 돌아갈래? 내 3천원 다 소진할거야 가자! 하아... 돈 어디다 쓰냐구요? 쓸 곳 개 많아요 진짜 돈 날리면 진짜 피 눈물 쏟습니다 얘한테서 무기 강화할때도 쓸 수 있고 맞아 맞아 약두 강화 강화 레벨 2 레벨 3 단약 총매기가 있어야되네 천운중전 보유시 창궁 최대 발사 횟수 증가 정론상의 모든 목표를 관통해 다소 해적보는게 데미지구요 더 먼 거리의 적장도 쉽게 쳤지 공격력 강화로 방패 격파 가능 공격력 강화 이케 아직 쓸 곳 많은데 벌써 돈을 다 써버리다니 여기서 분해해서 돈을 구운 다음에 뭔 소리야 이게 저 밑에 누가 있는데? 저 밑에 어? 뭐야? 이 아저씨 형 신놈 그거 아픈거 같아 문 앞에 쓰러져 있었어 내가 간신히 여기까지 부축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를 도와줄 수 있어? 너구나 백발 요괴 신농 왜그래 혹시 너한테 독극물 있어? 독극물? 독? 중독 됐어? 응 아니 독이 된 물건이 필요해 강할수록 좋아 어서 발작 때문에 헛소리라는 거 아니야? 나한테 독극물을 먹여줘 빨리 죽고 싶어서 그러나? 어쩌거나 상인한테서 샀던 독극물들이 있잖아 그걸 주자 백미공 뭐야 괜찮아졌네? 괜찮아졌네? 에헤? 가라앉네? swear 괜찮아? 펑 흠 너한테 비질질 줄은 몰랐네 뇌 왜 날 구한거야? 너는 요괴랑 한패 아니었어? 별거 아냐 죽는 걸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잖아 아까는 어떻게 된 거야 요데별 맞아 병이 더 돋은 거지 뭐 운도 나쁘지 하필이면 이때 발작을 일으키다니 무슨 병이길래 이렇게 치료 하네 독국물을 먹고 생존하는 생명체는 본적이 없어 하하 내 병은 독국물을 먹어야 통제할 수 있어 사람들한텐 독국물인데 나한텐 묘약이지 어릴적에 웅공익이 들은 얘긴데 독을 풀 수 있는 몸을 가진 덕분이래 평범한 사람이 같은 병에 걸렸으면 아마 목숨을 잃고 말았을거야 독이 침투하지 않는 몸? 재밌네 확실히 말해두는데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 너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빚을 지고도 갚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 이번만 특별히 내가 만든 약조를 대접할게 약조? 뭐 특별한거라도 있어? 예전에 마을에 있을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어 양미간이 거무스름하고 가끔 걷는게 불안정해 보이더군 약조는 허약한 몸을 치료하는데 득화되어 있어 믿을지 모르겠지만 마시고 나면 온몸이 편안해질거야 내 병은 치료약이 없어 마실건지 말건진 알아서 해 겁낸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런거 아니야 그럼 한잔좋아 도발에 은근히 잘 넘어가는 타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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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잔해 어때 거짓말이 아니지? 술이 나쁘진 않네 어디서 배운거야? 요한 밝히기 곤란해 이 세상에 나말고는 담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만 알아둬 ive fun com 과학 요술이야? 그새 숙취가 다 깼나보죠? 이제 어디로 갈꺼야 그새 숙취가 다 깼나보죠? 방금 결정했어 여기 잠시 묵기로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래? 요게 세계에는 연구할게 너무나 많아 근데 또 너무 위험해 나한테 임식어처가 필요한데 니쪽이 제일 좋을꺼 같아 그럼 헌헌을 데리고 돌아가 걱정마! 공짜로 머물진 않을테니 교환의 의미로 약주를 계속 제공해줄게 독국물 찾으면 독국물 2개당 술 1병으로 교환하자 조건도 생각해놨네 근데 난 아직 승낙하지 않았는데 식농특재수를 주면서도 내가 손해라고 하지 않았거늘 그럼 이만 나는 볼들 보러갈게 독국물 생김 날 찾아와 와 최대 생명력이 증가하네 대박 빨리 받으세요 받치겠나이다 하! 이 뱀은 매일 마을입구에서 사람을 물어서 예전에 물어버리고 싶었어요 아니 또 구글 번역차 나오네 정말 식감이 좋네요 생각보다 비리지않고 이상하네 어디 이상한 냄새가 당신의 꺽 이건 썩은 동물이에요 쓰레기와 대변만 먹어서 아마도 3일간 몸에서 냄새가 날겁니다 아니 몰입이씨 아니 가끔 중간중간에 구글 번역차가 있어 전부다 그런거는 아닌거 같은데 일부가 그래 약병 700원 부족하네 차라리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오 conclus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게 맞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자 지도 안고 하냐고? 아아 저길 왜 또가 볼일이 끝났는데 됐어 안가 귀찮아 죽겠어 엘엘 뭐야 엘리베이터가 왼쪽에 있구나 독극물 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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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개머네 진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된다 미안해요 쫓아오지 마세요 아니 이런 개새끼 딱딱한 벌레 귀삼 가격이 똑같네 하나만 사자 아 저 세이브로 귀환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저장했던 곳으로 못 돌아가 그래서 걔 돌아가야 됨 엘리베이터 타러 아우 귀찮아 여기 아직 못가지 대체 언제 갈 수 있는거야 아이고 멀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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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상태 뭐지? 뭐가 늘어났어? 레벨업 했구나 독극물 주고 가지 아악! 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돌아가 최대 체력 올리고 가야지 얘넨 뭐야 먹어 이게 뭔가요? 도대체 벌레예요? 풀이예요 이 벌레는 죽기 전에 곰팡이에 기생했어요 기생한 후에는 지배를 받는 강씨처럼 초종을 받아요 씹어보니 쫀득하면서 쫄깃하고 재밌네요 없나요? 모두 씹어먹었는데도 입이 스스로 움직이다니 정신이 들어요? 저는 멈추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네요 이게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맛있다는 건가요? 아 얘네도 구글 번역채면 나 이 게임 안해 이마 원숭이 손에 그건 버블티 맛의 즉정 식량이냐? 응 형이 졌는데 뜨거운 물로 불리면 달달한 물이 된다고 했어 아 이것도 구글 번역채네 뭘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 태양이니 매일 한 장씩 음료에 당분으로 마른 영혼을 촉촉하게 하는지 알고 있냐고 똥부 아저씨도 매일 마셔? 아니 끊.. 끊은지 아주 오래됐지 응 내 컵에 담긴 것은 펄처럼 보이는 대체품일 뿐이야 아 그래? 수백년간 진짜 펄을 씹지 못한 것이 인생의 한이라고 어차피 다 죽는 마당에 왜 내가 행복하게 죽도록 놔두지 않는 걸까 무거워서 엘리베이터 문에 걸리 걸려서 끼일 것 같아서지 흠 이제 상관없지 이마선 신곤륜을 뒤져도 찾지 못했어 너같은 원숭이가 마신다니 너무 아까워 똥부 아저씨가 전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럼 어? 그건 안돼 다 큰 어른이 아이 간식을 뺏는 건 갑자기 제정신이 들었어? 괜찮아 나는 먹어도 모를텐데 아니 이건 네 형이 너한테 준 건데 어떻게 그런 알았어 그럼 나 혼자 하지만 네가 굳이 그러고 싶다면 억지로라도 내가 받아줄게 아아아 가져가 아 번역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거 씨 번역팀 뭐야 이거 문체가 뒤죽박죽이야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술 안받아요? 어? 뭐야 최대 체력이 안 늘었네? 그냥 벌레만 독극물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술을 또 마셔야 되는 건가? 대화하기 창에 떴었다고? 뭐야 이건 또 아 필이 가르치고 있네 어 술 준다 한잔해 이거 메인스토리 아니면 번역 그냥 다 구글로 돌렸나보다 돈이 없었나? 아 이거 몰입이 갑자기 확 깨지는데 열심히 하고 싶어지지가 않은데? 이번엔 또 왜 말투가 정상이야?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헌원은 확실히 진지하고 재능도 있어요 하지만 곡이 아주 이상해서 잘 부르려 할수록 오히려 듣기 안 좋아 뭐랄까 마치 안심하고 받아들이길 바라는 것 같아 내가 시범을 보여줄 테니 잘 들어봐 개잘부는데? 헌원 너 재능있구나 그대로만 해 너 재능있어 근데 이제 그만 보러 나 게임 진행해야돼 언제까지 보러? 스킵 좋아 음이탈도 없었어 어때 듣기 좋았어? 형? 역시 잘 부르지 못한 것 같네 좋아하는 것처럼은 안 보여 너무 충격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주 듣기 좋아 이 익숙한 피리와 선율 그분이 여기 있는 것 같았어요 아아아 하 하 이름이 뭐였지? 항아? 그 여동생 항아 맞아? 누구? 고고? 아 바바코스 쓸데없는 말 하지마 헉 대인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예전에 말한 악보는 변환했나? 네 바로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할 겁니다 그럼 이 피리를 쓰지 않을 때는 상하지 않도록 잘 복원해둬 그럼 내가 계속 사용해도 될까? 벌써 너에게 줬잖아 아 고마워 복례 고대가요 가요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해보이는 느낌이 아 여기가 아니지 아 여기가 아니지 좋아 최대 체력이 한 칸 늘었다 이 말입니다 아 뜨거워 아 지랄났네 진짜 하하하하하하 다시 휴식 하하하하 야 시간 되게 촉박하게 해준다 중급북 총 두번 반짝거리고 반응이 오거든? 이건 뭐야? 왜 바닥을 내리쳐? 모루를 안내리치고 아 밑에 뭔가 기계가 있구나 아 저 기계들이 세번 내리치면 벙하고 올라오네 왜 얘네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얜 뭐하니? 저 위쪽에 이상한 위험하게 생긴 몬스터들이 되게 많네 어 어 연단 노심 운행 데이터 운행중인 공기 펌프 298개 짜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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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요 어? 얘 왜 또 있네? 예군 지난 척 하지마 한가지 일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군의 실력이라면 이 일은 식은 죽 먹기니 도와주세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보답할게요 말해봐 이 길은 서쪽으로 다리 하나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있네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오랫동안 찾던 형이 바로 맞은편 어딘가에 있어요 형이 있어? 다급하게 달려왔지만 다리만 바라보며 감탄할 뿐 예군이 건너편 다리를 내려가 형과 상봉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가는 길이라면 생각해보지 모든 수고의 치유는 감격해 마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거래가 필요하시면 사양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부탁을 들어주는데 거래를 하고 있겠다고 했네 크흐 공짜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지? 엘리베이터? 오 이상한데로 빠져버렸는데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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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12시에 못 연주해야 돼? 어 이게 뭐야 오케이 얘는 얘는 뭐 이제 거의 잡몹이네 어? 쟤 뭐가 있는데? 쟤 뭐지? 갈 수 있을 것 같네 쟤 쟤 쟤 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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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나비를 날려보라고? 나비 날려서, 오하게 나비 날려서, 오하게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얼 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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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 흥흥흥뿍 흠흥흥 맵이 너무 어려워워 엌? 새로운 기술 2단 점프? 공중 대쉬? 공중 대시일 것 같애 공중 대시 2단 점프는 나올 리가 없고 공중 대시 어? 공중 대시가 이미 되네 방사만이 공중에서 공격을 피할 수 있어 아 지금 여기에서 이미 내가 벌써 스킬이 언락된 상태구나 공기의 흐름을 따라 몸을 움직여 공중에서 회피 역시 공중 대시 딱이죠 어때요 저의 직감이 난관을 만난 것 좋아 이렇게 하면 병사들 사이를 자유롭게 누비고 다녀할 수 있겠어 마음껏 하늘 높이 날아올 수 있다니 이게 필살기의 묘미지 아 이젠 뭐 대련도 안하고 그냥 바로 나가요? 알았어요 하긴 이건 뭐 대련할 게 없지 공중에서 RT 아 아까 못 먹었던 거 먹을 수 있겠네? 다시 올라가 볼까? 여기도 갈 수 있고 아아아아아악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그뿑 여기 아까... 어응아 야 왔던데 아냐? 여기다 고대 광산칩 오케이잇! 어휴 씨 뭐야 이건 책임자에 대한 철수할 관객네 오래된 죽간에 적힌 글자 최후 동첩이다 이거 이것은 곤륜방사단이 지키고 있으므로 책임자나 어서 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살려두지 않겠다 안 눌러본 곳이 너무 많은데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불이 들어왔어 파란색 라이븐으로 점프해 활강지네 어? 산나비다 이 밑에 뭐가 있지 않... 으응응응응응 어우 어두워 여기... 여기... 진행이 안되는데? 헥! 나중에 진짜 2단 점프 배우나 보다 여기 지금 진행이 안돼요? 약하구나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이런 이씨 어 어 어 사계각으로 가서 지도 갱신하자 하 진짜 할게 너무 많다 고대 광산집 보조로봇씨 한일하지 말아요 맵에서 캐스니 빨리 가져가요 쟤 왜 언제서부터 저렇게 말을 잘하게 됐지 와우 왼쪽에 안 본 곳이 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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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멀리서 깝축대는 애들을 조금 더 빨리 조질 수 있게 됐군 여긴 어디야? 나중에 벽 탈 수 있나 보다 벽은 지금도 탈 수 있는데? 아 초록색 벽에 한정해서만 탈 수 있지 지금 얘는 지금 고정이 돼 있어서 뒤로 숨으면은 뭐 문제가 전혀 없는 친구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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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야? 원인인가? 뭐야 오지 잠깐 멀리서 이 자그마한 장고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는가 쓰레기들을 처리하러 왔습니다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군 먼저 문장을 해제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게 어떨까 업로님께서 예의를 중시하는 분이라 직접 맞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젊은이 기분 상의하지 말게 자네의 상황을 나도 잘 아네 역공께서 먼저 의리를 지키지 않았으니 불만스러운 것도 당연하지 전 역공이 아니라 어르신을 배로 온 겁니다 크흑흑 우선 내 말을 들어보게 그러니까 내 말은 자네가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니 흥분하는 것도 당연할 걸세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게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아 기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캐물으면 모두 다치지 않겠는가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고 끝난 일에는 충고하지 않으며 과거의 잘못은 묻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누가 그러는데요? 정말 웃기는군요 당신들 같은 살인자들이 감히 나에게 용서라는 말을 꺼내다니 아이고 어른이 하는 말에 사삭 꺾은 말대꾸를 하는구나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건가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는가 아 내 나이쯤이면 자연 나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네 몇 살이나 먹었나 어서 권한을 내놓으시지요 늙어서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같은데 정말 버릇이 없군 됐다 내 말을 듣지 않을 줄 알았다 예의상 인사를 나눴던 건데 난 자네처럼 규칙을 깨트릴 수 없어 어찌됐든 자네 혼자가 아니라 전체 태양인을 생각해봐 대장부는 굽힐 줄도 알고 펼 줄도 알아야 해 투항한다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그럼 니가 굽히세요 미친놈아 니가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지 개쓰레기가 전도의의 시방 중 하나로 창고 구역의 관리자다 스스로 현자를 자처하며 예의를 매우 중시한다 예의가 나가 뒤졌나 으아이씨 깜짝이야 나, 나비기관 해킹? 어어, 우와 저 파란색은 붙여가지고 저렇게 마비시킬 수 있네 시설을 살려줘 으으으으악 뭘 자꾸 쳐다봐 뭘 자꾸 쳐다봐 여기도 지도 볼 수 있나? 아 여긴 다른 지역이네 씨, 지도 몇 개를 먹어야 되는 거야 뭐야 여긴 못 가네? 아 아까 뭐 어머 아 허허허허 아니 왜 그따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부서지녀씨 아이C triun... 아니 ⁽ 난 게임 싫어요 っぽ ㅋㅋㅋㅋ 여기 위에서.. 가자 위에서.. 됐다 됐다 나 이제 곧 죽겠는디 저 나오는 것들은 밟아도 되는거지? 아닌가봐 살려주세요 오케잇 아.. 제발 아.. 제발.. 으악! 어어어억! 왜이래 230나? 쟤를 잡아야되네 아니.. 야이씨 뭐야 아..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회수 완료. 여기가 저 울빼미가 있는 곳인가 보지? 여기가 저 울빼미가 있는 곳이야. 여기가 저 울빼미가 있는 곳이야. 하... 진짜 이씨... 징하게 오네... 와... 다시 돌아가야 돼? 세이브가 없지 않았어? 와... 이거... 무한대... 어? 얜 뭐지? 칩 요청... 하... 안돼요. 칩을 빼는 게 가장 무서워요. 800그마만 주시면 복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죽어서. 죽어서. 아이씨. 조금씩 내려오는데? 아이씨. 아이씨. 더 내려오진 않네. 제발 이걸로 끝나기를. 끝났다. 으아... 씨... 죽는 줄 알았네. 칼날이 적군병 중시 소량 내상 회복 가능. 흡혈이야? 방사 강공 중에도 조식 가능. 뭐야. 어... 여기 보스방이 아니었네? 그냥 이거 먹으려고 들어온 거였어? 하... перед 반대만 맞으면 나 죽는뒤? 어?! 아 switchiji 쓰러지자마자 일어나는 버릇을 들여야되는데... 1800원 이건.. 아휴 잃어버리는 줄 알고 정말 식겁했네 중략? 어 그건 또 겁나 헷갈리네 진짜 본수도 모르는 놈 전발받을 소리를 아는구나 어 너 아니에요? 여기 쇼컷이다 우와 지도를 살 수 있어 아아아아 케이도.. 케이도.. 데이.. 뭐하고 있어 어? 뭐 한 거 없어요 물건만 찾아요 뭘 찾나 말해봐 괜찮 태양인 거 상관노 포키 나쁜 짓 하지마 감히 그러겠어요 이상한 짓 안함 뭘 찾고 있는거야? 크흠 상세지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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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지도 하아 지도 되게 넓다 하아 하아 웬만한 데는 다 봤네 그치? 안 빼놓고 하아 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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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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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야 아니 야 야 방금 뭐 겪은거지? 오우씨 나 압사 당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야 그러고 보니까 돈을 안썼다 이거 먹고 바로 튀겨 저긴 가는 곳이 아닌 것 같애 아야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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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착용 반지 태양인 세계문물로 헌헌에게 줄 수 있다 아니 저기요 여기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뭐...뭐야? 뭐 한거지? snowball sign 하앗 아나비 중는다 하앗 뭐야 이게 기체 제어 성공 헤에에에에isions 으흐흫 그으으흐흑 데에엄밚 스포츠 스포츠 스시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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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대에에 박 이런거구나 하하하하하하 내려야돼 어 아쉬워 어 개꿀잼이었는데 흐흐흐흐흑 전창지구 화물출입기록 저거가지고 다른데 가보자고? 갈 수 있는데가 없어 흐흐흐흑 컨테이너에 잠입하시나요? 뭐 어떻게 잠입을 해? 오호 아 아까 나비로 해킹해서 떨어뜨린 박스가 따로 있지 않았냐고 아 그거 부수는건가 로봇으로? 맞네 얘 또 나왔네 지금 6시간째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진짜 목이 너무 아파요 눈으로 읽어주세요 눈으로 읽어주세요 아 뭐야 귀여워 하하하하 채소 절임냄새 채소 절임냄새 하하 과학은 도구야 도구에 선학은 없어 5Video 으흐흐흐흐흐흐 concept 코스 diet 참 아이러니해 이제 항아리를 봉하면 입동때 발효가 되서 내년이면 먹을 수 있어 과학이든 핵이든 무기든 진짜 쓰기 나름이지 그걸 왜 만들었냐 뭐 하면은 그냥 정말 그냥 도구를 만들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방어하기 위해 쓰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 위해 쓰고 누구도 죽이는 거에 쓰지 않으면 필요도 없는데 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린 알잖아 컨테이너에 잠입하면 또 옆쪽으로 갈 수 있구나 방패가 다시 생기잖아 이게 문제였군 얜 뭐지 경고 현재 엘리베이터 전력 부족 양쪽 전원을 켜놓다 시시도하세요 두꺼비같이 생긴 게 전력인가 보지 스킬 포인트가 무려 3개 사망 후 드랍하는 수행 습득시 소량 생명 회복 부족이 적군 명중 시 일정 시간 동안 지연 후 자동 폭발 스킬 포인트가 부족해요 상세 지도가 있으니 어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구나 제가 지금 여기에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거지 꽉 네 녹화 중입니다 아 유튜브는 녹화를 안 했어요 아 유튜브 녹화 틀어야겠다 잠시만요 좋아 좋아 뭐 어떻게 올라가야 돼 왼쪽은 지금 막혔고 위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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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간 곳이 좀 많긴 해 안 간 곳이 좀 많긴 해 아 살려주세요 아니씨 아이씨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억가가 개 지리게 가야돼? 아이씨 아이씨 어디가 아이씨 아이씨 잘못 잘못 눌렀던 하나 하나? 저 왼쪽에도 길이 있었네? 정말 버릇없어 하나 무인이군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 캡 받았노? 퐁 퐁 아 미안 아C 모아서 한만 찔러! 쟤네 상대하지마 상대하지말고 미안 상대하지말고 저 위쪽으로 가야.. 뭐야 이거! 으아악! 이 위로 못 가네 아C 잠금장치 뭔가를 잠금 해제했는데 뭔지.. 으아악! 아아 아 이게 이게 나오는거네 이 밑에 발판 어 무섭구요 옆에서 칠거 같구요 옆에서 치는건.. 으아악! 아 위에서도 치네 하하하하하하 아 몰랐지 옆에서 붙고 하하하하 어쩐지 쉽게 보내줄것 같지 않더라니 어 저 위쪽에 빨리 해킹했어 어 다시 돌아가면돼 줄이 내려왔거든 줄이 내려왔거든 오케이 뭐 타고가면 되려나? 아 근데.. 하.. 모르겠다 그냥 가자 여기가 히든일거 같긴해 그지? 워깇 오케이 두 개 삐에에에에이에이 Fools 워이 구하맄 쯔 대회 richtig haps wij 뭐지? 교육을 못 받은 티가 나 아 좀 아이C 침새라도 주던가 위쪽에서 내려오구나 웹 주변을 보느라 어디에서 내리찍는지를 못 봤죠 펀찰 히든이었네? 왕자는 현역 황혼파수꾼으로 실종된 지 좀 되었다 발견 당시 정신질환이 발작해 안전을 위해 규범에 따라 처결했다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 이 위쪽을 어떻게 할까? 일단 내려가보자 여길 아이C 조졌네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아휴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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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멀리 튀었다가 다시와서 또 치르고 다시 튀었다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이 게임하면서 신음을 되게 많이 내는 것 같지 않아? 아 내 자신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는 느낌이야 미안 아 이거 자꾸 컨트롤 미스 나네 어 됐다 뭐..뭐가 됐든..왔으면 됐지 어 힐을 잘못 누르 이러면 열리나? 오케이 밧줄이 생겼구요 단약 총매기 약 두개조시 사용되면 사용시 회복하는 체력량 증가 재료는 많은데 돈이 없네 돈을 모아야되는데 얘네 피가 다시 초겨야되는 느낌이다 그지? 어 피 초겨야되네 계속 찔러야지 오케이 뭐야 얘는 어디갔어 쓰읍..저 위쪽은 진짜 어떻게에 가는건지 모르겠네 여기에서 뭘 나오게 해가지고 위로 가야될 것 같은데 지금은 컨테이너가 안 나오네요 아이씨 야이 벌써 약도 다 썼어 어? 어 응 나 이거 해킹 되게 잘하지 않아? 나도 내 자신이 놀라워 어? 전력 하나 들어왔다 문이 있네? 뭐하는 데지? 전력이 없어 어 어 여기에서 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음 여기로는 갈 수 있나? 있다 어 어 역방향 야이 어렵게 잘 만들어놨네 저 오른쪽에 있는건 아마 저것도 역방향으로 바뀌는거일테니까 우리의 목표물은 이거다 문을 열었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방향을 바꾸고 이게 뭐지? 천하 허.. 천마 허물 천마의 껍질로 마찰 일으키면 독소가 방출된다 아 독극물이네 햇볕에 말리면 지긴 가죽재료가 되지만 잘 처리해야한다 아아 최대 HP 증가재료 별거 없었네요? 히든이었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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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이브 아 힘들었어 스킬 부저귀 적군 명중시 일정시간동안 지연후 자동폭발 이걸로 가자 전체 부적폭발 위력 증가 폭발시 부여하는 데미지 증가 자아통제술식 사용시 오스택 기력의 부적폭발 발동 대량의 데미지 부여 이게 뭘까? 행원유소 이러면 상태쪽 가서 일기관통 행운유소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첩부가 2회 소모된다는 건 퍼펙트 패링하고 나서 반격기로 바로 못 쓴다는 얘기예요 두 번을 막아야 쓸 수 있어요 대신에 부적을 붙이고 길을 모으는 모션이 없어지죠 일단 한 번 써보자 먹었으니까 얻었으니까 한 번 써보자 나는 내 부적 기술의 그냥 상위 호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취향이 확 바뀌네 이게 어휴 이거봐 기 안 모았는데 그냥 지가 알아서 터진다 여기에 뭐가 있네? 나 방금 어케 피했노 아아 오케이 아니 이런 걸 이렇게 꽁꽁 숨겨두면 어떻게 해요 아휴 꽁꽁 아니 이 방어기 방어막 생성기도 다시 재생이 되네? 세이브하면 미친 음? 어? 뭐야? 뭐야? 안녕히 계세요 어어어어어어어! 참 특이한게 중간 보스들은 전투가 시작되면 탈출 할 수가 있다 이 게임은? 이제 이거 한 번 하고 저번에 엄청 고생했던 닌자같이 생겼던 애도 중간 보스지 필드 보스라고 해야되나? 야아악! 아 진짜 개판이네 으아악! 와 차진 공격을 해야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컨트롤이 그냥 왼쪽으로 쭉 달리면 돼 안 막아줘 아니 아아아아 진짜 컨트롤 개 헷갈리네 야이씨! 야이씨! 저게 빗나가냐! 죽어! 으아악! 와아... 아 너무 박산데 아니 그렇게 어려운 애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베리어를 갖고 있는게 좀... 스트레스네... 아야... 어 좋은 생각이 나 야! 죽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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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폭탄 왜 계속 날라와! 아니 저 폭탄 왜 계속 날라와! 사이enseㅋㅋㅋㅋ 와... 진짜... 길을 모아아야되는데 길을 모으는 동안에 다른 행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오케이 알겠어 응 응 인제 인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애 저 날라오는거 무조건 다 패링으로 막아야돼 하아! 아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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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항사 철임에 전용병기로 물체와 접속시 동.. 접촉시 동력 파동을 방출한다. 명중시 접근에 골격과 지방을 즉시 파기한다? 뭐야? 무기야? 일단 담배 좀 피우고..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는 게 없는데? 소재 아이템 일단 가지고 있읍시다. 여기 있네.. 빌어먹을.. 실드.. 아니.. 하.. 야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세이브나 하자 야 무슨 부귀용화를 누리겠다고.. 슈식스.. 저 아이템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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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아.. 아.. 아... 푹.. 푹.. 띠.. 오... 푹.. 푹... 아 근데 위쪽 중간버스도 잡았는데 그럼 그냥 여기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하여튼 얻은 아이템이 무슨 용도인지를 전혀 모르겠네 세이브 다시 하고 가자 어? 응 전력보조 여기 아래로 내려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이거지 어 뭐야 전력이 바로 들어오잖아? 오른쪽은 엄청 쉬었네 3방 나는 야 한방이 강한 남자 한 방 아니고요 오케이 엘리베이터 전력 공급 완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차징을 하게 되네 어? 바, 빨라 이럴 수가 엄청 빨라 헉, 그러니까 젊은이 행동력은 좋은데 너무 급해 자기가 싫은 건 남에게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야 서로 복숨만 하면 언제 원하니 사라지겠어 음 어디보자 55%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먼저 진정해 그거 알아 젊었을 때 나도 자네처럼 그랬어 사사껏껏 따지고 아버지하고도 자주 다퉜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걸 기억해 어른으로서 처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꼰대짓 하는 거잖아요 뭔가 너무 현지화가 많이 됐는데 하! 인만 사라가지고 젊었을 땐 나도 자네처럼 그랬어 노인들은 현실을 모르고 계승같은 쓸데없는 말만 떠든다고 생각했지 언젠가 아버지께서 골동품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어 오래된 음반이라고 하셨지 떠나시기 전에 그만 문턱에 걸려 넘어지신 거야 얘 계속 시간 끈다 지금 그치? 넘어지는 순간 연루하신 몸으로 음반을 꼭 끌어안으셨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나는 급히 달려가 부축을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어 이런 하마터면 다시는 못될 뻔했어 그때 나는 깨달았지 아버지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알아? 우린 모두 선조들의 그림자라는 거 옛말에 세상에 자기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지 83% 조금만 조금만 더 아까부터 몰래 뭘 하시는 거죠? 설마 시간을 끄는 건 아니겠지 아버지의 오래된 음반처럼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골동품이 있네 98, 99 잘 배워도 나도 그랬으니까 여기 뒤에 있는 저거 어 저거다 어 그 상인이랑 똑같이 생겼네? 그치 상인이 얘가 만들려고 했던 이런 어 군사들 실패작인가 보다 설마 얘가 아버지는 아니겠지? 뭐야 이거 쟤 왜 이래 아니 아이씨 쟤 왜 자꾸 의직 의직 이래 공격 타이밍 못 잃게 에헤이 다시가 불러와 일로와 니 패턴 알았어야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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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되겠다 되게 안좋아. 보스전에서 이거 안좋아 아! 얘 뭐해? 어, 얘 피해 회복하는구나! 어, 얘 피해 회복하는구나! including this 아! 활이 있지! 근데 이제 죽겠다 나 으응어어억? 이제 알았어. 패턴 완벽하게 알았어. 쟤 회복할 때 활로 강공격 하면은 그 회복이 풀리거든요? 그니까 차징어택도 먹힐 것 같아. 그때는 평탈 때리지 말고 아이아이씨 이거 무슨 말 하려고 했지 내가? 뭔가 지금 내가 하나를 또 깨달았는데 아 어 뒤로 돌았을 때 막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뒤로 돌아 있을 때 막으려고 했더니 안 막아졌어.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볼게요. 안 막아져 안 막아져. 안. 안. 아 아니 몇대를 때려요 propri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디어 오셨군요 그대.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일반 승객은 권한이 없으면 이곳에 올 수 없다. 우선 그런 사소한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장관이죠? 해양인의 드덮은 유산인 바다. 천창지구예요. 아까 불진을 타고 있던 노인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아? 업로를 찾고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물 창고가 작동을 멈추기 전에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들을 파괴하지 말라고 설득하려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오래된 문화재를 보존하면 아름다움을 다시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소장품을 예로 들면 결별첩을 읽어보셨나요? 서당의 선생님이 억지로 외우라고 시켰었지. 고대 절나라 한 폭군의 서예 작품이라고 들었어. 짠통 절통 작가의 이름은 절통입니다. 마지막 고강으로 야심가이자 뛰어난 서예가였습니다. 폭군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수백 년 전이겠지요. 무력으로 북래구국을 통일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담이 이끄는 방사단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담이 사람들을 이끌고 황궁을 쳐들어가려는 마지막 순간 그는 명첩을 남기고 스스로 자결하였습니다. 안궁구매! 안궁구! 안궁! 안궁암물! 낙! 하지만 저는 결별첩이 길이길이 전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동품들은 밤하늘의 불꽃처럼 그것의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찬란함에 있습니다. 그와 비교하여 우리는 왜 영원한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걸까요? 인간에겐 포기하기 어려운 물건이 있긴 말인지 만약에 종점이 다가온다면 그래도 놓기 어려울까요? 비관적인 사람이구나 비관요? 아니요. 소위는 절대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는 것만 말하며 젊게는 진실만을 알려주죠. 그 불과 사이한 점수를 얘기하려는 거냐? 그렇게 정확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왜 알려주지 않는 거지? 물론 가능합니다. 이런 창고 아름다운 물건과 추억은 이젠 언젠가는 매장되어 태양 업로의 무덤이 됩니다. 그래? 난 업로가 어떻게 되는 관심 없어. 근데 네가 상대에게 기미를 발설하기라도 하면 이번에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정해진 일이라 저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제게 묻지 마시고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그대. 그럼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내려가자. 세일파! 저 친구는 뭐하는 애일까? 이건 이건 뭐지? 이게 뭐지? 우왕 진보스전인가? 땀 흘리고 있네. 아이오 제게 망할 자식이 형천을 파괴했어. 그건 절시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고대 병기야. 나도 변상할 수가 없다고. 의외에서 총이라도 한다면 이런 제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기다려라. 난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누가 더 대단한지 보여주겠다. 상세지도. 상세지도. 뭐야? 아까 왔던 데... 지도가... 없네요, 여기는? 음...뭐지...? 차징 속도 나중에 빠르게 할 수 있으려나? 되게... 어? 부술 수 있구나... 차징이 진짜 엄청 느려... 급하게 쓰려고 하면은... 진짜 쓰기가 어렵더라구요... 이건 또 안 부서지네... 엄마... 어! 엄마! 엄마, 아빠, 주로! hydrat. 짠! Ela야! 고마워! 여기가 아까 내가 왔던데야? 아닌데? 내가 왔던데야? 어? 내가 왔던데네? 아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가 막혀있어서 여기로 갔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아악 쟨 뭐야 쟤랑 싸워야돼? 내가 아까 탔던 병기잖아 어? 아니구나 내가 탈 수 있는 애였구나 가자 아앗 아이고 맞추질 못했네 됐어 얘 더이상 무리하지마 자넨 아직 앞길이 창창해 지금 투항하면 목숨만을 살려주겠네 이렇게 하는건 제 자신을 위한게 아닙니다 난 당신과 달라요 내가 뭐라고 했어? 난 태양인 문명이 지속될 수 있게 평생 최선을 다했어 다른 사람들이 의미없이 살아갈 때 나는 뭘 했는지 알아? 지금도 천하말기의 병든 몸을 이끌고 희망이 가득 담긴 보물창고를 지키고 있다고 보물창고? 전기나 잡아먹는 방치된 창고 말하는건가요? 그때 이런 공간들과 에너지원을 사용했다면 신권련에 많은 일을 수용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건방지기는 태양인이 위대해진건 수천년간의 누적에 있는거야 정체성을 읽는다면 더 많은 사람을 지킨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과거를 거울삼아 흥망성쇄를 할 수 있다고 경험들을 이어나가야 해 아무도 모를줄 아셨습니까? 저 공간의 70%가 넘는 화물이 권력가의 자산이라는 것을요 이런 사유물을 허가해준 덕분에 신권련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해줬겠죠 개혁을 할 때가 됐어요 이렇게 개캐 묵은 것은 아니 필요하다면 과거의 영광과 함께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점잖은 척하고 있지만 결국 구차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나 이거 로봇 없으면 못 부수는데 그냥 버.. 계속 버텨? 어떻게 해야 되냐?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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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스톱 스톱이 안 돼 이거 저 옆에 있는 두꺼비 상을 해킹해야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이구 씨 다 부서지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야이 씨 뭐야 뒤돌아 뒤돌아 제발 뒤돌아 빨리 뒤돌아 제발 아래로 가는 건 미친 짓 같은데 가 아니라 밑으로 가야되네 무조건 어 들켰다 야이 씨 뭔 으아 야 아 미친 한 대 맞고 저 지경이 되냐 아 아 이게 무작 판정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아 씨 아 아 아니 오반데 오반데 쇼트컷 맞나요 여기 쇼트컷 맞아? 어 맞다 쇼트컷 맞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자 이런 미친 도시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왜 점프가 안 돼. 방금 점프 씹혔어. 아니 되게 오래 지지고 있네. 채우고. 잠깐만. 여긴. 여기가 진행 노트야? 그 오른쪽은 뭐야? 아 쇼컷. 해킹하는 문은 일단 다 쇼컷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이씨 티 안나게 잘 숨어있네. 잔해물인줄. 잔해물인줄. 엑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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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최대한. 최대한 점프해서 발이 안 닿게. 제발 충전. 샷. 뭐야. 간다. 아이 씨. 결국엔 한 대를 맞아버리네. 어디로 가야돼. 뭐야. 아. 아. 오케이. 저 저격이. 적한테도. 적용이 돼요. 어. 어. 아유. 개판이네. 아. 뭐 잡고 그럴래. 아. 아니. 해킹중이잖아요. 아아아아 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어어.. 속상하네? 실수로 올라와버렸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돼? 아니 여기서 이렇게 어? 어? 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아 어렵다 다 온건가? 나 hp 없는데 엘리베이턴가? 엘리베이터 뭐지? 엘리베이터 뭐지? 저 입장을 하면은 보스전일 것 같고 올라가는게 보스전인가? 돌아왔네? 엥? 몰라 일단 저점 엘리베이터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누가 봐도 보스전 엘리베이터 여기가 진행루트가 아니길 아이씨 아이씨 야 이거 취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취소가 안돼 한번 시작하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돌아가자 이거 저격을 완전 무력화해야 여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킹 3개 절대 못해요 지금 상태로 위를 먼저 가야되는 듯 위를 먼저 가야되는 듯 제길 망할 자식 왜 녀석을 막을 수 없는 거야 괜찮아 아직 신기가 있어 내가 보물 창고를 지킬 거야 여기서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이러면 제멋대로 날뛰긴 말해도 듣질 않으니 따끔하게 혼 좀 내줘야겠구나 시스템 가동 총 정지시간 200.. 아니 928년 오류 검사 중 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 검사 완료 오류 없음 얘 왜 이래? 가만히 냅둬도 죽을라 그러네 피를 쏟았어 하지만 나온진 얼마 안됐어 사용자 생체 신호 전달 완료 에? 인증 성공 혼한 엔지니어링 시스템 로그인 성공 개천조와 연결 인형 뽑기다 민감도 테스트 시작 발톱을 내려라 발톱을 휘둘러라 헤헤헤헴 흐으으 개천조 워밍업 워밍업 완료 나 저 안으로 왔네 야아 뭐 어떻게 해야돼 아니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미친 뭐 하고 자시고 그런게 없이 그냥 뒤져버렸는데? 어 막을 수 있다 저건 안막아짐 아 얘 때려야되네 오케이 엄청 쉬운데? 안 쉬운데? 안 쉬운데?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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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편이네 아닌데? 천천히 하자 천천히 급하게 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 뭘 모으고 있는거야 아 아 저격을 얘한테 쏘게 해야됐었구나 어 잡혔 으아아앗 알간 아 에 Bud 아니 미친 하하! Cay gal 사모 피했어 진짜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별 볼일이 있어요 하다보면 사모 피아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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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질어질하네... 부적을 좀 사용해볼까? 부적 써봐야겠다. 아... 아... 헷갈려 죽겠다. 근데 피는 훨씬 빨리 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이거 두 번 맞고... 그... 발동 안 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씨... 뒤질 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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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 버그였나? 지금 확실히 맞네 아이고 잘못 썼다 에이씨 어? 야 이 패 넘어갔는데 바로 다운돼서 개 때릴 수 있음 아니 야 아 아 아 나 점프했는데 쟤도 점프해서 넘어가면서 날 때렸어 와 쟤 점프할때도 저거 피격 판정이 있구나 그냥 속도가 붙었다 이제 아.. 이제 알거 같애 이번에 잘하면 깰 수 있을거 같은데 딱 내가 죽은 자리에 시작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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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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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죽어가고 있어. 해? 난 그냥 그냥 죽고 싶지 않아. 꽃이 폈다. 큰 도과. 전화에 걸린 태양인이 죽은 후 시신에서 생겨난 빛나는 균화. 실제 생겨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죽는 과정에서 망자의 일생의 수행이 농축되어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 생명의 에너지가 함축되어 있다. 대량의 소행이 들어 있는 균화를 흡수했다. 검기와 부적이 부여하는 데미지를 소폭 증가시킨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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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이, 텐유의 자국무. 문잣, 롤칸 리카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놈이 나 죽일라 그러고 원인들은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너무 모순적이잖아 오른쪽에 엘리베이터가 어디로 빠지는 걸까? 업로옥새 업로옥새는 갑자가 각인되어 있으며 전승을 상징한다 감은 대대로 선조가 남긴 보물창고를 지킨다 젊었을 때 이 사명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지만 나이가 들면서 선조의 가르침을 존중하게 되어 지금은 이 전통을 지키려 하고 있다 구망도 내용이 추가가 됐었네 구망은 오랫적 경험으로 인해 농업기술 연구에 심취하게 되었다 그는 효율을 끌어올려 적자 생존의 법칙을 따랐다 그러나 그의 무정한 일처리 아래 사실은 더 복잡한 감정과 동기가 숨겨져 있는 듯하다 어이 예공자 소리 들려? 신곤류는 혼란에 빠트리는 일에 내가 빠질 순 없지 절전 아는 척하지마 미치방이야 너의 영웅 행세에 사람들 모두 지겨워하고 있다고 근데 참 의외로군 언론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고 구망도 농부에 불과한데 그들이 너를 이렇게 날뛰게 한다는 게 말이야 으윽!! 걔네 다 죽었어 아...내가 너를 얼마나 좋게 봤는데 예전에 이러지 않았잖아 참 걱정스럽군 도대자 어떻게 하려는 거야 내가 알았거든 너한테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평온한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어 나한테 재밌는 생각이 있어 노심실에서 일대일로 대결을 펼치는 거지 이기든 지든 선물을 주겠다 어때? 이게 함정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지? 모든 장애물을 뚫고 혼자서 갈 거야 어렵게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 방해하게 할 순 없지 그리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아무리 위험해도 네가 그냥 지나치진 않겠지? 장소는 보냈다 친이하는 영웅이야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주게나 어디로 빠지는 거지? 아하 오케이 빠꾸 엄청 구린내가 난다고? 저 친구 안 씻었나 보네 아씨 예의가 없어 이제 보스가 죽었으니까 저격이 안 날라올 거 아니야 그지? 아래쪽 방으로 가서 해킹을 해보자 뭔가를 주겠지 야 이 미친 뭐 했는데 벌써 열두시 반이야? 야 오늘 방송 알차게 한다 트트... 트트... 트잉... 하면? 트트... 트잉... 하면? 지금 보니까 저 두꺼비 해킹 할 때마다 아까 잠겨있던 여러 개의 문양이 새겨져 있던 그 문에 불이 하나씩 들어왔거든? 지금 하나가 없어 왓! 왜 없지? 노란색 어디 있어? 스케일 포인트 4나 쌓였네? 전체 부적 폭발 위력 증가 최대 기력 증가 사망 시 드랍하는 소형 습득 시 소량 창사 획득 휘적 휘적 전체 칼날의 공격력 증가 전체 부적 폭발 위력 증가 전체 부적 폭발 위력 증가 전체 부적 폭발 위력 증가 주술 시전 시간 길이를 통해 소많은 기량을 제어하며 최종 폭발 위력 결정 최종 폭발 위력 결정 자아 통제 주술 시전 시간 길이를 통해 소모하는 기량을 제어하며 최종 폭발 위력을 결정 주문을 외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행운 유수가 확실히 좀 활용도가 높고 평소엔 일기관 통으로 가자 아 이거 어디서 찾지? 노란색? 다시 한번 좀 뒤져볼까? 저격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한번 돌아다녀 보자 이게 금인가? 금은 내가 뭐 안 열었어? 아아앗 아앗 아까 있었다고? 어..대체 어디에? 어..어디에? 왼쪽 오른쪽 위에? 여기? 아아아아 아아아아 그러네? 뭐야 근데 여기 어떻게 가 어어? 뭐야 뭐야? 나비를 날려보자 일단 알았어 여기 있는 거 알겠어 알겠는데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벽타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록색 액체 같은 게 이렇게 붙어있어야 벽을 탈 수 있어요 어? 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잇 됐다 오케이 케케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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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들어가 보자 오..대박 뭐지? 뭐가 있는 거지? 아아 여기가 그 보물 창고인가 봐 어? 7상 5 장착 시 최대 기력 1스택 증가 헉! 기력 하나 올리는데 노드를 3개나 먹어? 정밀 블록 시전 시 기력 1스택 추가 획득하는 대신 사용자는 4상을 입음 어..아.. 밑에 능력이 진짜구나 아.. 페링하면은 기력을 한 번에 2개씩 얻는군요 근데 사용자는 4상을 입는다고? 개 또라인 옷인데? 개쓰레기인데? 보물 창고 직원의 기록 풍시에 일족의 옷과 자파 등 짐 400 상자 접수 완료 빨리 처리하고 적절하게 보관하도 보물 창고가 가득 차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업로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문물을 파괴하세요 완료의 메시지는 삭제하세요 와..씨.. 아니 보물이 너무 많은데? 현철! 고대 음반 헌헌에게 줄 수 있다 어우 너무 좋다 고생하면서 그거 찾아가지고 온 보람이 있네 좋아.. 돌아가자 여기도 다 왔다 후으으.. 아이고!! 뽑고 약 안줬다. 12시에 밤 나올 때 약을 줬어야 됐는데 상호작용 가능 캐릭터 저건 뭐지? 아! 지도인가? 지도는 이미 샀지? 일단 가보자 아! 지도 맞네 업로가 어딨는지 알려줘. 지가, 지가 죽여놓고 업로 어딨는지 물어보네 짬 시키네 이 자식이 여기는 빠짐없이 다 본거 맞지? 여길 아직 안봤고 이게 뭐지? 우와 아! 여기 길을 열었구나 오케오케 예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군이 괜찮으시다면 좋은 물건이 있는데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물로! 영어로 나오는데? When HP reaches 0 You will revive and regain 25% 오! 부활할 수 있구나 피가 다 달면 25%의 HP로 부활한대요 한 번 페보고 절명 5 생명 25% 미만일 때 데미지 대폭 증가 소개하고 약두 사용 시 필요한 시간 단축 산력 부품 산력 부품 산력을 조금 증가시켜준다 이거 하나 사자 이것도 하나 사고 얘가 갖고 있는 독극물은 다 샀네 야아 이거 가격 오르네 아 이걸로 노드 그 수용량을 계속 늘릴 수 있나보다 돈이 계속 오르는 거 보니까 오케오케 아 여기 세이브 없어? 얘가 어디로 통하는 거지? 길이 엉망이네 길이 엉망이네 안나 싶어인데요 미안 앗 bere이브 DV 등 와아 도포 한 번 한 다음에 가자 Por 미안해요 너를 상대할 시간이 없어여요호 아 저 위쪽은 괜찮나보다 안괜찮네 내려오길 잘했네 지금 보니까 문이 막혀있네요 잠겨있어 야 빨리 빨리 야 빨리 잣됐다 하아 나 세이브 안했는데 여기서부터라고? 나 왜 자꾸 욕심부리지? 어 얘 움직였다 뽀뱉네요 예군 실례지만 형님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신과 같은 사나이예요 너와 닮은 병길 만났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왜 그래요 혹시 형이 무슨 무례한 짓을 했나요? 역시 잡았던 애가 잡았던 중간보스가 중간보스는 아니었고 그냥 보스였구나 얘 형이 맞네 오래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그와 전쟁을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내가 적당히 봐줄 수 없었다 오오 아주 좋습니다 형의 경솔함은 저도 손쓸 도리가 없던 참이었습니다 어쩌면 예군 같은 고수의 가르침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농담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녀석의 머리를 부쉈다 원망하지 마라 하하 우리의 구조는 태양인과 달라 그 정도의 부상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어쨌든 예군의 의거에 감사드려요 형이 천장 지고해서 도망쳤지만 저는 그의 흔적을 찾을 방법이 있어야지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출발할 테니 만약 예군이 금으로 물물교환을 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돈이 없어요 어어 돈이 없다고요 우리 돈 얼마 정도 있었지? 돈을 사용하고나서 얼마정도 있었지? 1700원정도 남았었나? 1700맞아 어 1700 100원만 더하면은 그 1800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어 가자 열심히 열심히 가봅시다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가죠 왜 여기서 내가 세이브를 안했지? 왜그랬을까? 하아 뜨겁지 뜨겁지 기다렸다 가자 천천히 가자 안전제일 어 뭐지? 어? 니가 여기있으면 안되는데? 나 나 나 먹어야되는데 허허 왔구나 왔어 곰을 꾸는건 아니겠지 직접 만나게되어 정말 기쁘군 쫄아서 오지 않을까봐 걱정했다 싸울거면 빨리 시작하자 너의 시원시원한 성격이 참 마음에 들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린 꽤 닮았어 그렇지 않아? 권력과 힘을 쫓으며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지 그리고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너랑 똑같이 취급하지 마라 아닌척 하지마 나한텐 숨길 필요없어 혹은 분투하는게 쉽지 않지 혼자 많은 압박을 견디면 힘들거야 그래도 내가 있잖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덤벼 덤벼 난 지지 않아 승패? 뭔가 오해를 했나본데 어쨌든 넌 죽게 될거야 뭐야 진짜 싸워요? 아 나 싸우기 싫은데? 아 잠겼어 어 한 대 맞음 죽어? 야이씨 스토리구나 아니 근데 내 영혼은 오라보니 잘 지내? 이거는 안 읽을게요 예전에 찍었던 홀로그램 사진을 뒤적여봤어 오라보니 얼마나 더 걸려? 시끄러워 가만히 좀 있어 고목에 차원 에너지 좌표를 측정했어 이제 컨버전스와 차원 축소 전환 단계를 진행해야해 이게 뭔 소리니? 내가 직접 만든 질량 변화기를 통해 2닮 제2법칙의 연산식에 따라 끝없는 에너지를 지정된 매개체로 주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창사 비행기가 곧 날 수 있다는거야 음.. 근데 저 벌레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음 한계치의 보정 오류 때문일거야 이 케이블을 여기에 연결하면 안되는건가? 어? 고쳤나? 어? 나비? 어? 아아.. 이.. 내가 부릴 수 있던 나비가 이거구나 가시화된 동력 이건 에너지가 모이고 있다는 뜻이야 어? 여기 길을 말하는거야? 내가 자주 꾸며서 보는건데 어휴 아 헛소리 그만해 실험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천도의회의 학자들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장담 못하는거야 에너지 충전방법은 창사 분야에 권위적인 과학자가 새롭게 제시한걸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 그렇구나 그래 근데 오라버니가 만든거 나방이야 왕잠자리야? 내가 어떻게 알아 핵심은 기계 성능이지 외형이 중요하진 않아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며 아 얘도 좀 과학자의 기질이 있었구나 공대생의 기질이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거 보여주고 뭐 칭찬받고 싶은 그런 느낌인건가? 알 수 있게 되면 인분을 추가해야겠네 그럼 더 나비같이 보이겠지? 나비 난 나비가 제일 좋아 야 근데 조건이 있어 니가 내 조수가 되는거야 도와줄거면 시끄럽게 하지말고 뭐야 아 나 어머 상대가 오 나의 귀염둥이 일어났어 감전돼서 불편하지 위치가 잘못됐을거야 내가 조정해줄게 아니 미친 변해졌지? 이건 강의사건 이후 전원을 견적이 없어 오래 방치해서 먼지가 잔뜩 꼈더라고 가동할까 걱정했는데 써보니 새거 같아 역시나 우리 절시 가문의 고문 도구야 너놈은 참 재밌어 맞아도 멀쩡한데 아픈건 느낀단 말이야? 넌 후회하게 될거야 할 수 있으면 날 죽여봐 자극 육법을 쓰는거야? 연기력이 너무 딸려 너를 진짜 죽이면 너 같은 것이 어디서 또 나올 줄 알고 네 재생의 원천이 심장이란 사실을 내가 이제 알았거든 내 말이 맞지? 참 부러워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죽지 않는다니 죽는게 뭐 대수라고 오 뭔가 오해한거 같은데 그건 중요한게 아니지 고통을 느끼는 과정이 중요하지 하나는 중대한 임무를 맡아야 하는 자에게 시련을 내려주시기 말했냐 정신과 유체의 시련을 이겨내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자그마한 고통 때문에 앓는 소릴 낼 필요는 없잖아 어디 한번 좋을대로 해봐 쓴다? 좋을대로? 아니 아니 아니지 나는 너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해주려는 거야 어디 계속 부인해봐 너의 그 정당한 복수 뒤에 실은 나보다 더 피해 굶주리고 왜곡된 모습이 있잖아 고난은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게 해주지 고난은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게 해주지 어떡해 아니 아직도 고문을 좋은 아침 아직 안 깬거야? 태양인 이렇게 게을러서야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역공이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서 임시회의를 연기해야 할 것 같아 너희 사제지간은 어째 그렇게 행방물명을 좋아하는 거야 그건 그렇다치고 너랑 조금 더 놀 수 있게 됐어 어? 힘이 없어? 그건 그렇고 내가 아까 어딜 갔다 왔는지는 맞춰봐 95호 목장을 휙 돌아봤는데 원인들의 겁먹은 표정이 얼마나 웃기던지 생명체란 참 오묘해 원숭이들은 왜 그렇게 머리가 큰걸까 근데 두 마리가 빠져나갔다고 했어 이름이 뭐더라? 신농과 한한? 걔넨 건들지마 헌헌을 말하나보죠 오 반응을 보니 네가 숨겨놨나보구나 영방벌명된 과복도 말이야 걱정마 곧 다 같이 만날 수 있게 해줄테니까 비슷하다는 이걸 그렇게 말했다 아 아니 원인을 바로 낚을 수 있겠네 망할 놈 왜그래? 지금 기분이 어때? 혼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느낌 슬픈가? 아님 화났는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언제 벗어날 수 있는거니? 나비다 나비가 해킹해서 고문기계에서 빠져나왔어 대인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도 대인의 찾을 롯롯롯롯 아바쿠스 이곳의 철거를 찾아줘 아바쿠스 대인 감옥 신호 방해 긁지글락 재개 나비를 사용하여 시작하면 조심하세요 야 내 시체는 포기해야되는거냐? 아이씨 여기가 어디야? 와아 어디세요? 내 HP 일단 점프는 가능해요 헉 대쉬도 안돼요 자빠집니다 대쉬하면 아 나비를 나비를 써야되는구나 나비를 써서 길을 이거 다 흘려나? 아아 겨우 닿네 대박 최수가 남긴 오래된 편지 장인어른께 사람을 잘못 만나 작은 일 때문에 풍시일가의 분노를 사 신권륜 땅에 묶여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상나라 쪽에 이 일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 난세에 번거롭게 들으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보내지지 않은 편지인듯하다 헉 아니 제발 여기서 죽으면 끝나놔 이거 싸울순 있는거야? 차징어택도 안되네 차징어택도 안되네 야 나 너무 무서워 내 1700원 어떡해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숨을 수가 있네? 왜 이런 기능이 있는거지? 아 또 이 자식들 공포게임 또 공포게임 그거 못 잊어가지고 아휴 대쉬가 안되서 참 이 상태에선 나비를 꺼낼 수 없네요 아 왼쪽에서 쇠사슬 소리 들리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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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어어 저기 쟤 안 뒤돌아보겠지? 어어 아니 이게 진짜 아 왼쪽에 잠겨있는 숏컷을 열었네요 아무 의미 없는지 저 어차피 뒤지면 진짜 큰일나기 때문에 절대 안 죽을거거든요? 아 아 이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여기 뭔가 지켜보고 있어 아 아 대쉬가 안돼 돌아버리겠네 진짜 잠깐만 얘네 패턴을 파악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얘 어디까지와 지금 따라가면 되겠다 아유씨 자꾸 버릇이 됐네 대쉬가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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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숨을 수 있는게 있는거지?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일단 저 위쪽에 있는 애를 죽여버리자 또 대쉬 썼네 흫 후 후 와 얘네를 피해서 갈 수가 있나? 아 무조건 위에 애를 잡아야 되네 그래야 얘네들의 불빛을 피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일단 화살 쏘는 애가 왼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저 검객한테만 안 들키면 되거든? 아 아 아 아 아 엄마 피했다 안 들키겠지? 제발 내 1700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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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지금부터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야? 아 아니 그런가봐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미친벌레 꺼져 제빨 꺼져 이씨 여기 갈 수 있어? 와 살았다 와 걸어오는 발소리 개무서워 저 개가 진짜 한 번만 더 기다렸다가 한 번만 더 기다렸다가 오케이 와아 날 비열하다고 놀려도 좋아 와아 아 이렇게만 하자 계속 쟤네 왜 갑자기 움직여요? 내가 내려오려니까 움직이네 싸가지 없는 것들 패턴 좀 보자 이렇게 계속 교차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 그지? 그러면 한 마리 잡고 위로 올라와서 하면 될 것 같애 오케 아 쟤네한테 걸리면은 진짜 개 하드모드 온이다 위쪽에 상자는 먹을 생각하지 말고 괜히 점프 시도했다가 점프 안되면 잣대니까 야 오른쪽에 뭐 이상한거 있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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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닌건가? 그냥 이거 뭐지? 아 쇼컷이네 어 쇼컷이다 쇼컷 미안 다시 돌아올거 같죠? 다시 돌아올거 같죠? 어머렁몽 참쥬! 어? 어? 들키면 야 아 달리기 안됨 와 이거 어떡하지? 야! 헐 야 야 저 병사한테도 걸리면 안되는구나 아 1700원 날라감 야 솔직히 마음 접고 있긴 했어 어? 어쩌겠어 이렇게 꼬여버렸는데 그냥 다시 돈 모아야지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상점에서 한 1000원 정도 썼으니까 1600원인가? 썼잖아 그걸로 그걸로 위안 삼자 불행중 다행이었다 하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검 시두를 때마다 되게 비척비척거리네 야 너 빨리 가 오케이 얘한테도 걸리면 안되는건줄 몰랐어 여러분도 몰랐죠 아니 걔 오반데 양각을 씨 어 여기 쇼컷인가 보다 와 와 올라오네 얘 뭐하시는 으야야 끄응아 들킨다 들킨다 아 아 아 오바아 아 야 38원 복구했다 얘 죽이고 얘 잡다가 걸리거든 다시 올라올거란 말이야 괴물이 아까 그렇게 죽이려다가 걸렸으니까 그냥 하참 기다렸다가 계단까지 올라오는거 보고 다시 내려가면 이제 병사가 왔을 때 죽이면 돼 아니 아니 저 위쪽에 새 병사 뭐야 얜 뭐야 너 어디까지 와 왜 왜 왜 계속 와 어 꺾는다 얘 부술 수 있나 아 안된다 씨 뭐 어딘가 숨는 데가 있을텐데 아이고 또 모르고 데쉬를 쏟네 여기 또 쇼컷인가 여긴 뭐지 세이브다 아 아 아 아 아 휴식을 취하면 좀 정상으로 복구가 될까 이어 됐다 다 뒤졌다 저 강한 애들도 잡을 수 있을까? 쟤네들은 못 잡는 애들일 것 같긴 한데 아니 참 싸워보자 왜 안 나오지? 나 이제 다 나와서 애들이 쫄아가지고 안 오나? 뭘까? 곧 저 친구 이제 잡으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얘 안 움직인다 그치? 잡으라고 있는 것 같아 어? 얘 재생된다! 가만히 냅두면 재생할 것 같은데? 빨리 튀어 죄수가 남긴 오래된 편지 누구라도 좋으니 어서 날 살려줘 난 반드시 도망가야 해 미친 자가 내 살을 도려내려고 해 필적이 매우 난잡하다 의식이 혼란스러울 때 급히 쓴 것 같아 불안하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지? 이게 뭐야? 보스야? 요주 diu 해봅둘 눕챘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말을 할 줄 아네 이걸 부서야 되나? 해킹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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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힐을 조대 전자하라고! 아아씨 응 여기네 저기 영혼은 드셔야죠 얌의 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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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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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지금 해킹이 안되지? 또 반피를 까야지 해킹할 수 있나 보다 와 진짜 난이도 개 오반데? 와아! 아니 와! 범위가 너무 넓은데? 범위가 너무 넓은데? 네! 처음에 흠 흠 아니 예시 띠어 오케이 컷 끝이 아니야? 마지막? 야이C 어차피야 아니 뭔 해온? 아자마자 어차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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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차피 어차피 무리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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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패에서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 이거 그냥 퀴 회복하고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 위주로 부지면 돼요. 반피기가 남았는데? 날 죽여... 제발 제발 이렇게 얘기했던 게 날 죽이라는 얘기였어? 날 죽여 날 죽여... 제발... 어떻게 죽여... 나도 진심으로 널 죽이고 싶어! 아 B! 호랑이... 호랑이 작두를 기동하시겠습니까? 바란대로 해줄게... 귀족 반지... 강회가 남긴 반지... 지위를 상징하는 귀한 반지로 소지자는 분명 명문 귀족이었을 것이다. 아... 깼다... 좀 빡세긴 했지만... 아니 뭐야 미션이 들어와있었는데... 아니 뭐야 미션이 들어와있었는데? 저거... 어떻게 하죠? 안받고 그냥 깨버렸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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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아니 야... 아니 세이브 어딨어? 어... 아니 세이브 제발... 여기서 죽으면 안되는데... 세이브가 없나?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게임... 아이씨... 자... 내가 지금 손을 뗄 수가 없어... 아니야... 빨리 받아버리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워... 오케이... 하... 하... 아... 나비를 날려서 밑에를 보자... 어... 어...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올라가... 어... 오라고 있는... 발판인가 보다... 가지말고... 주변을 좀 둘러볼까용... 헉... 여기 엄청 멀리 있는데... 저긴 어떻게 가는거지? 저렇게 멀리를... 비행할 수 있단 얘긴가? 아니 얘네... 뭐 어떻게 잡어... 일단... 저기 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조용히 아래로 내려가는 수 밖에 없겠네요... 그죠? 쟤네 지금 못잡아요... 어... 아니... 아... 진짜... 아니... 미친... 됐다... 얘들아... 질문은... 게임을 보면은... 해결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막 들어온 거... 아... 여기 세이브다... 궁금한 거 많겠지만... 게임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드디어 새로운 스킬인가? 와... 또 뭐... 뭘 얻을게 있어? 화력집어... 절통같은 상대에겐 통하지 않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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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엘비... 상대방의 붉은성광... 분력시선을... 엉? 길게 클릭... 뭐... 뭐... 뭐하는... 뭐하는... 아... 꾹 눌렀다가 떼야되네... 와... 이제 붉은... 섬광 공격도... 반격이... 돼? 와... 타이밍...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렵네... 어... 근데 판정이 생각보다 후하긴 하다... 여기서 막고만 있는 느낌인데 이게 정말 통할까? 이제 얘가 붉은성광 공격을 하겠지... 근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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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들이마시고 내뱉는 사이에 부드러움이... 야 임마... 말을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야... 근데 진짜 게임 어렵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것만큼 난이도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뇌가 진짜 터지겠는데요... 무한... 반격... 후... 이거를... 붉은성광 공격이 아니어도 패링이 되면은...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는 건데... 일단 무한 반격이니까 굳이 붉은성광 공격이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 아... 이제 반사해서 저거 부술 수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쨍갓... 무한 반격 해 보자... 어? 반격 된다! 무한 반격도 반격 돼... 그러면은... 반격이 엄청... 그... 후회해지겠네? 일단 너부터 죽이고 생각하자... 일단 너부터 죽이고 생각하자... 아... 뒤로는... 막기가 안되지... 음... 여기 왔던데... 쇼컷 만들었구용... 어디로 가야돼? 여기가 게린가? 여기 아까 내가 왔던데잖아... 왼쪽으로 가야되나? 아까 막다른 길이었는데? 뭐야? 야이씨! 지도... 가... 없어... 하... 나비로 해킹하라고? 어디를? 아... 이 위쪽을? 아... 이거 할 수 있나? 안되는데?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겠네... 지금 길 꼬라지 보니까... 돌아가서... 아까... 나한테 막 미사일 날리던 애들... 다... 조져버려라... 뭐 이런거 같은데요... 뭣... 이게 안닿네... 이게 안닿네... 이게 안닿네... 음... 여기가 길이 열리네요... 이제... 발차기가... 약해! 이게... 딜이 박히긴 했는데... 내가... 맞긴 했는데... 저격에 비해서 딜이... 형편없네... 나... 나 경직도 잘 안먹었어... 뭔 딜러라 그런듯...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될까? 위로 올라가는게 정상길이라면... 아우 살려주세요... 그렇다면 아래쪽은... 뭐... 히든... 이 되겠네요... 좀 소상해 보이긴 했어... 아니 근데 세이브가 도대체 언제 나와? 어어어... 아 여기가 출발지점이었어? 입구였구나... 이런 멍청한... 그러면 무조건 올라가야되네 아이씨 떠지고 난리야 아니 세이브좀 하자 아니 아 아 저 저격수 개새끼 꼈다 얘 아이 타이밍 애매하네 이건 뭐지 아 얘를 부수면은 아 뭘 주네 상자를 어 나 이 상자를 부숴본 적이 없는데 이때까지 그럼 쟤네들 다 보물상자였던거야 어 미친 아 앞으로 만나면은 다 부숴버려야겠다 아니 도대체 세이브가 언제 나오는거니 어 쟤 계속 나 타겐신이 잡히네 까다롭구만 까다로워 어디야 아 아니 왜 세이브가 안나오지 진짜 미친거 아니에요 게임 아니 왜이렇게 했자 세이브가 그냥 총매기 아 제발 나 집좀가자 이게 또 어디로 빠지는데 뭐야 왜이래 엥? 아니 이벤트 씬이 막 아무 때나 개뜬금 없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1700원 찾으러 가던 길에 갑자기 납치돼가지고 고문받고 막 그 난리를 친거 아니에요 오 그래도 상인이 여기까지 데려와줬네 파열 파열 장기이동 백박나즈 예대인이 버티지 못하는건 아니겠죠 혹시 사망 혹시 사망하시면 어떻게 하죠 아유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 하지마 혹시 잘못되시기라도 소인이 이곳을 묘지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걱정마 죽지않아 젊었을 때 어리석은 일을 많이 저질렀는데도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음 그래도 잘못되시면 병사회투는 제가 받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맞지도 않으면서 무슨 소리야 맞지도 않으면서 무슨 소리야 맞지도 않으면서 예 천만다행이다 어때 잘 보여? 난 괜찮아 대인 아직 몸이 온전치 않으시니 그대로 누워계세요 비켜 나는 그 말에 지금은 그냥 푹 쉬어 이상하네 이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돌아온거지 그건 소인도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정신을 사려고 보니 침상에 계셨습니다 넌 정신을 왜 잃었어 온몸이 푸르스름한 이상한 형이 집으로 데리고 왔어 헌헌 넌 괜찮아? 그럼 됐어 아 이제 그만 나가봐 혼자 누워있고 싶어 푸르스름한 이상한 형이 과육이 있는 식물을 많이 먹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음악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 실례지만 대인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신 겁니까? 절전 절 태양 절전? 저희와 계획도 세우지 않고 혼자 절전을 찾아가신 겁니까? 그러면 안됩니다 절시 가문의 그 공자는 교활하고 난폭하기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을 농락하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정보에도 나와있습니다 흠 그리고 인상이 강렬하지 왜? 대단한거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 설득력이 있어 벅지인 부분이 있어 그냥 좀 다루기가 어려울 뿐이야 너네 무슨 얘기하는거니? 약간 번역 이상해 그냥 건드리지 말자 망할 자식을 숭배라도 하는거야? 아니 그럴리가 그런놈 때문에 목숨까지 걸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터무니없는 소리에 믿는거면 그냥 연단공장으로 가버려 인종종합하면 안돼? 이건 양자태결의 문제가 아니잖아 정말 잘 생각한거야? 정말 대의를 위해 그러는거야? 아님 화풀이를 하려는거야? 너 그만해 말을 많이 하면 몸에 좋지 않아 똥부 아저씨도 싸울 힘 없지? 그냥 걱정하지 않는 척 하는거야 아까 혼자 형을 돌보고 있을 때 오열을 하더라고 어? 이 자식 어떤소리 하지마 알았어 그만 떠들어 이런 작은 부상은 금방 회복될거야 회복한 후에 그를 다시 만나러 갈거야 절전이든 누구든 도망갈 생각 말라고 해 내가 죽더라도 혼자 가진 않을테니 번역이 조금 오락가락해 뭔가 감을 잡을 듯 하면서 어? 상인 여기까지 왔네? 큰 문제는 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헌은한테 들었는데 당신이 저를 업고 돌아왔죠 예 서년이 말하길 측은지심은 인의의 끝이라고 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제게 힘이 있다면 어찌 수수방관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당신에게 신세를 줬네요 크크 크크 예군의 포상을 받아 영광입니다만 보잘것 없는 사실은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군이 계속 탐뢰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금으로 저와 거래해주시면 돼요 금이요? 그렇게 많은 시스템을 수리해야 하나요? 모르셨겠지만 형을 찾은 후에 금의 사용량이 많이 늘었어요 당신의 형.. 형천.. 그를 찾고 있나요? 예군께서 하사하신 대로 이미 그를 은신처로 인도했어요 그를 구하기 위해 관련 부품을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철저히 준비하기 전에 여기에서 며칠 묵어야 할 것 같으니 예군께서 양해해 주세요 당신 한 명쯤은 부족하지 않으니 얼마든지 묵으세요 감사합니다 거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얜 왜 또 설명이 여기 써있냐 이거 오류 났다 이거 설명 다른 거 아니야? 아까.. 아까 영어로 써있던 설명이 이게 들어가야되고 오.. 이거는.. 옥..스ами..스임..스 найд.. 무슨..무슨..옥 으로 이게 이름이 바뀌어야 할 같은데 오류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어 일단.. 무안반격 x전 성공시 장착자가 일부 내상을 적군에게.. 전이 데미지를 공격자에게 받았네 전화 회복을 노린다 어 품목이 늘었네? 뭐 사지? 일단 산력 부품 사서 느리지 말고 지금 나는 돈이 많이 필요해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되거든 똥땡이한테 가서 니존에 그거 뭐야 보여줘 아레탄? 방사단의 금기무기잖아 전쟁이후로 아무도 본적이 없는데 부피를 축소시켜서 폭발범위를 조정하면 분명 될거야 혼자서 뭐라고 종을거리는거야? 기다려 결과물 보면 알게될테니 내가 저번에 주웠던 히든한 아이템이구나 오! 됐어! 재로운 화살 가져가 파뢰화살이야 파뢰화살 파뢰탄 기능과 결합해 만든 화살 적군 명중시 일련의 범위 폭발 생성 번개의 기세로 적군을 순식간에 처치 화살을 개조할 수 있구나 창궁 탄창 이거 탄창 늘어나면 되게 많이 유용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파뢰중전 나한테 준다면서 왜 이거 돈 받고 파냐 뭐지? 부적 폭발로 적군 처치시 기력을 1스택 회복한다 뭐 뭐부터 하지? 약도 강화 해야겠죠? 탄창 업그레이드 하고 약도 강화 이렇게 하면 될 듯 그리고 이제 독국물 가져다주면은 최대 체력도 좀 늘겠지 왜 또 무슨 얘기해? 왜 또 무슨 얘기해? 안돼 아농 진정해 니가 다치면 마을 사람들이 슬퍼할거야 흥! 누가 다친다는거야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끝까지 몬스터들 그냥 키가 크고 무섭게 생기고 무기를 몇 개 들고 있을 뿐이잖아 지금 무슨 얘기해? 형 큰일났어 안농이 그러는데 마을이 철갑 몬스터가 나타났대 마을 사람들이 모조리 사라졌는데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른대 철전 철전? 형을 다치게 했던 너? 그 놈은 왜 이런 일을 벌이는거야? 나 때문일거야 내가 도화천에 숨어있었던걸 알거든 구하러 갈거야? 아니 관심없어 그들의 생산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에이 걱정되니까 마을 입구에서 계속 몰래 본거잖아 내 손에 땀이 나서 죽을 뻔했다고 어떻게 하지? 방법을 생각해봐야하는데 내가 돌아가볼까? 무슨 미친소리야 도화천에 큰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어떻게 보고만 있어 내가 형처럼 모공이 강했다면 좋았을텐데 지금 도화천에 가면 내 계획이 흐트러지게 될거야 어차피 너네가 든 요괴들한테 친절을 기대한적 없어 알았어 도와주면 되잖아 좋아 불타는 구역 밑에 땅굴이 있어 땅굴 안에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 있을거야 불타는거야? 어떻게 이런거까지 하는거야 다만 그 동로들이 너무 좁기도 하고 무너져 내린 곳도 많아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진작에 마을에서 나올 수 있었겠지 맞다 이거 가져가 은공이 그 땅굴을 다니려면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응 형 마을사람들을 구할거면 최대한 서둘러야해 도화천은 얼마 버티지 못할거라고 알겠어 근데 쟤는 뭘 자꾸 주워먹고 있어 기린이야? 고대 광산 통행 영패 고대 광산 통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신농이 중요했다 자 줄거 두개밖에 없어? 생각보다 많이 못 모았네 뭐야 얘네 이제 존댓말 안하네? 권역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독을 좀 먹더니 정신 차렸네? 이게 사람처럼 생긴건 그냥 내 착각 아냐 우연의 일치야 이건 약초에 뿌리줄기고 모두 의식적으로 굵은 뿌리를 몸통과 팔다리로 생각하곤 하지 왜 방금 눈 깜빡였지 이거 살아있는건 아니야? 시골에선 움직인단 미신이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방금 씹었을때 움직였다고 진짜야! 약주나 주세요 아이유 헉! 겁주지마 나는 그런 바보들과는 달라 마을에 바보들은 모르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귀신이 한짓으로 생각하는데 무녀가 말하는 것을 믿고 숭배할 수 있는 것은 마음대로 따라다니면 숭배를 하지 언젠가는 내가 무녀를 쓰러들이고 이 개똥같은 바을을 떠나 자유롭게 살거야 그러고나선 어 갑자기 또 존댓말로 바뀐다 쟤 취했다 취하면 존댓말하는 친구 어 최대 생명력 좀 많이 늘었네 하아 할게 너무 많아 얘한테도 줄거 뒤지게 많은데 아 귀찮아 죽겠네 진짜 아니 얘 좀 끌고 싶은데 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돈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분해를 좀 해볼까 와 귀족반지를 분해하면 2,000원을 주네 2,800원 4,800원 4,000원 5,000원 5,000원이네 다 합치면 자 이거 지금 다 분해해버리자 분해하고 개조 야 5,000원이래봤자 이거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끝이야 하하 으아아아악 아 어쨌든 그냥 하자 화살은 사기니까 와 돈 다 썼다 탕진 이거는 적중하면 폭발하는 건가봐 별로 안 좋아보이는데 봤고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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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의 형태로 강화되어 공격력 최대치로 증가 동시에 방패 격파 가능 어? 업그레이드 다 했어? 어? 업그레이드 다 했구나 화살 데미지 최고, 최고치야 지금 지금도 데미지 엄청 센데 아니 아까 보스전에서도 엄청 섰었는데 이게 얼마나 셀까 헌헌한 아이템 주는 거는 다음에 하고 아니 근데 나 세이브 어디서 했는데 어? 뭐야 이거 왜이래 왜 또 아 나 제발 끄자 제발 게임 좀 끄게 해주세요 왜 또 무슨일이야 또 스킬 알려줘? 아니 스킬 배운지 얼마나 됐다고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친구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는가 미간에 분노가 가득한 걸 보니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았나 보군 부족하곤 상관없잖아요 말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네 절대 악의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야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왜 저를 여기로 끌어들인 건가요? 아 하하 호의의 흐름이지 나는 간섭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모르네 내 생각엔 자네와 나의 관계가 물과 물고기처럼 상부상조해야 하는 거 같다 서로 돕는다? 호각이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요즘에 효과가 떨어진 거 같습니다 내가 원인을 찾아주겠네 꼬각이 뭐지? 그리고 나 저 할아버지랑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전투 중에 내부 부품이 전상됐을 거야 소리할 때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신유 기능을 추가해 주겠네 아니 되게 말한 생긴 건 도사같이 생겼는데 갑자기 펌웨어 업데이트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괴리감 드는데요? 이것도 과학 도구였군요 신유는 또 뭔가요? 신유를 통해 중심노드에서 등록된 외부노드로 전송할 수 있다네 제게 한 가지 방법을 남겨놓은 것 같군요 하! 오해네 근래에는 과학연구에 그대지 애착이 없었어 새로운 기능은 그때 호각을 건네고 갑자기 손발이 근질거려 만든 것 뿐이야 이건 다른 과학자가 평생을 매달려도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건데 도대체 정체가 노법에 비하면 이런 건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 호각이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어 친구 하지 않음으로써 안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바라는 것이 없어도 스스로 편안함을 얻지 않을까 신유 레벨업 후 부상 호각으로 고목 중앙 노드에서 신유 기능을 이용해 이미 등록된 외부노드로 전송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두 점 사이의 왕복에 하나지 않고 신곤륜 내 이동에 자유도가 증가해 더 많은 곳을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 부르면은 이제 본거지로 바로 와지는 거예요? 이거 귀한서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모르겠다 모르겠다 귀한서기 아니라 신유 해서 아 세이브한 곳에 다 갈 수 있다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드디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이씨 너무 좋은데? 에이? 대박 아 이제, 이제야 좀 게임이 재밌어지겠네요 아 오늘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자 나 이대로면 이 게임 못놓겠다 ㅎㅎㅎㅎㅎㅎㅎㅎ 아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딱딱 여기까지 하는게 좋은거 같애 오케이 세이브 세이브 하고 어, 세이브하니까 저녁이 됐네? 다시 세이브 어, 낮에 됐다 이제? 텔레포트가 가능하죠 신유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지도를 다 열겁니다 지도 좋아요 지도 못먹은 곳은 내가 다 봐서 열어야겠어 근데 나 돈이 얼마있지 지금? 200원 돈이나 모으자 돈이나 모으자 나 여기 지도가 있네요 나 여기 지도가 있네요? 뭐지? 나 안본데가 뭔가는 있을거야 하이구 화살 딜도 궁금하다 그치 않아? 그치 않아? 화살들 엄청 많이 나올거 같은데 으하 하이 쿵 쿵 우아 대박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지속 딜이네 오오오오, 이거 되게 좋다 아, 이..이것도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는데?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 된 딜인데 어..근데 내가 쓰려고 한건 이거야 천운신전 안바꾸고 써버렸는데 이것도 데..딜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해 이게 최대 딜이거든요 쟤 한번 쟤한테 써볼까? 아니야 쟤는 근데 한방에 죽을거 같애 이거 봐봐 검으로도 한댄데 뭐 좀 센 애 없나 어디? 이 위로 못가..는거지? 아 여기서 떨어졌지 내가 아..씨 비좀 외우자 아아악 아 여기를 못올라가네 여기 못올라가 못올라가 엉메엌! 헤벅 여기를 저번에 내가 못가는 곳인줄 알고 안갔었던 곳이지 여기로 갈수 있을거야 와 여, 여긴 뭐죠? 오! 처음 와보는 곳이네? 저기 나중에 보고 일단 위로 가서 으아악! 위로 가서 으아악! 아니 으아악! 아이고! 잘못 썼다 오과 황운 파수꾼의 기록 망전은 복역에서 도망쳐 물 산소 생성 지은거 했다 발견 당시 관통상으로 사망한지 며칠 되었으면 원인은 알 수 없다 이상한 건 몸에 있는 상처가 너무 깊다 위병은 우리 황운 파수꾼을 공격하지 않을텐데 난 사람의 짓이 아닐거라 의심했지만 선배는 이곳 생물을 잘못 건드린거라 확신했다 난 아직 배롭게 더 많은거 같다 여긴 뭐하는데요? 조수 파이프 보드 파이프가 심각하게 파손되어 황운 파수꾼이 긴급 수리 작업 중입니다 과연 밧줄이 생겼네요 으어억! 크크 자고 가는 애들 너무 싫어 오케이 이게 다 봤다 이제 왼쪽 길로 가보자 아 어 오! 세이브 푸시 야 난 참 고마운... 고마운게 원래 이런 게임을 하다보면은 제가 좀 그냥 멍하니 보게 되거든 솔직히 나도 이런거 방송 하시는 분 보면 그냥 조용히 보게 된단 말이야 으아악! 근데 세라씨가 채팅을 진짜 열심히 쳤어 그게 진짜 고마워요 그러면은 플레이하면서 좀 기운이 생겨 아 특히 감사해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 오늘도 주말이고 사람들이 되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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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야! 아 저 죽었어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채팅을 안 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닌거 다들 아시죠?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려는게 아니고 아까도 다들 막 되게 채팅 활발하게 얘기 많이 나눴었었잖아 얘..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될 상황에는 그냥 이런 게임을 하면은 갑자기 조용해지거든 물론! 채팅을 안 쳐도 이거 뭐지? 에? 채팅을 안 쳐도 크게 상관없긴 해 나도 이해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쳐주시는 분들 보면은 참 고맙죠 덕분에 기운을 많이 얻죠 그래서 무슨말이 하고 싶냐면 사랑한다고 얘들아 이게 뭐일까? 지금 이거 뭔가 없애야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않아? 계속 구석에 아악! 구석에 하나씩 이렇게 짱 박혀있는거 보면은 어? 응룡 황금알 응룡은 백년마다 알을 낳는데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신경독이 들어있어 식용이 불가능하여 아 독극물이구나 저걸 다 부셔야 나오는건가? 음 응룡이 뭐냐고? 용이 응가 하면 나오는게 응룡 아닐까 죄송합니다 여기 또 있네? 어? 여긴 여긴 뭐하는데지? 중간 버스 나올 느낌인데? 여기 엘리베이터인데 잠겨있어 오오.. 이 밑에 굉장히 수상해 보이네요 어? 어? 아까 말한 응룡이 여기 있는 거 아닐까? 응룡이랑 보스전 치룰 것 같은데 느낌이 뭐하는 애야 싸대기! 아이 겁나 휘두르네 저기 와아아아 대박 뭐.. 저 따위로 때려 야 잠깐만 딜이 너무 쎄 야야야야야야야 제 딜이 왜이렇게 세요 일단 돈.. 돈 잃으면 안되니까 얍.. 얍실하게라도 싸우자 보도주? 흠.. 671원 687원 어떻게 읽는거야 숫자를 어 여기 뭐 이상한거 있어 뭐야? 나 쳐다보네 어? 대인 연구센터에서 뭐를 발견하셨나요? 이곳엔 고기 덩어리가 널려있어 농업 생산구역에 침입한 생명체일까요? 하지만 그곳에 중요한 설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진 않을텐데요 이런 생명체는 처음봐 고마한테 이런 악취미가 있는건 아니지 아닌지 매우 의심이 들어 이곳에 점검일지를 찾을 수 있어? 죄송합니다 연구센터는 최고 권한구역이라 관련된 데이터가 모두 극비입니다 알았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관리하면 해결할 방법이 생기겠지 물론입니다 마음 잘 다독이세요 스트레스가 너무 크시면 사계각으로 돌아와서 쉬었다 가세요 그러니 시간이 어딨어 영혼 찾아야되는데 과자좀 먹으면서 할께요 으아아아아아 아유 과자봉지 계속 열어두니까 방음도 싸네 과자냄새가 막 가득차가지고 좀 그렇네 닫아놔야겠다 이런건 덜어먹어야 되는데 어? 뭐지? 선도학원 간행물 헌원에게 줄 수 있다 스읍 아 여기 새로운 맵이구나 보라색 맵이네 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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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거? 제가 쏜거냐? 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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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된다 무적인가 본데? 컨테이너에 잠입하시겠습니까? 좀만 더 둘러보자 헉! 원인들의 몸뚱아리야 흐압! 흐압! 뭐지? 흐압... 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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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둡다 오오오 야 저 고깃덩어리들 계속 복원된다 뭐 나중에 호화구의 술 이런거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불 뿜어서 얘네 재생 이야아아아악 재생 안되게 이거봐 이거봐 먹히질 않아 공격이 헥 돈을 왜이렇게 많이 줘? 어 춤춘다 뭐지? 뭐, 뭐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여기서? 뭐지? 실루엣이 원인이 아닌거 같다고? 어 그러게? 그러면은 태양인인가? 태양인이 여기 왜 잡혀있어 태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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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망이 다시 부활한건가? 설마 구망은 저렇게 키 안 작아 아래로 가네? 어! 적발됨 배출 여기가 어디야? 어! 여기는 아 이쪽으로 통하는구나 오케이 안 간 곳이 좀 있네요 왼쪽도 안 가봤고 오른쪽도 안 가봤고 여기 위쪽도 안 가보고 여기 좀 둘러봅시다 안 간 곳이 이렇게 많다니 여긴 뭐야 이게 참 갈 데가 많아 아 맞춰야 되네 야이 이씨 가지마루요 이거 그거네 아아아악 이렇게 하고 고정 가자 뭐야 뭐야 여기는 데시로 지나갈 수는 있잖아 돌아가네 막 아아아아아 오케이 원래대로 복구되는구나 돌리고 또 어떤 진기한 아이템을 주시려고 현철 현철이 나 되게 많은 걸로 기억하는데 돈이 없어서 뭐 아이템 얼마나 있을까요 현철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현철 몇 개가 있는지는 갯수가 안 나오네? 흠 아니 아니네? 여기 개수가 써있는데? 그럼 나 하나밖에 없는거야? 이미 현철을 다 쓴건가? 단약청맥에도 되게 많이 먹었었던거 같은데 모르겠다 현철 사람 이름 같다고? 사람 이름 같은건 아이템이고 사람 이름 같지 않은거는 또 사람 이름이다 여기에서 여기 뭐 이름이 절전 예 헌헌 헌헌은 그래도 뭐 중국 이름 같긴 한데 아 아 뭐 뭐 뭐 죽어 위쪽 먼저 가보자 앵냐 아아 으확 목탑 목탑 프라 저거 보니까 저기 나비가 있네요 네이바드셔서와요 keep 킹하면 길이 오오오오오오오 좋아 찬 여기 꽤 초반에 올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능력이 많이 갖춰져서 갈 수 있게 됐 어? 얘 잠무비잖아 어? 아닌가 본대? 어어! 얘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Sean 업그레이드 버전이네? 왜? 아아..너무 만만해봤다 아아..또 언제가냐아 아이..조졌네..이거 뭔가 좀 빨리갈수 있..있지않을까? 어..여기로 바로갈수있다 오케이 야아..너무 좋다아..진짜아..하아.. 아 텔레모터 사랑해요 이거는 내가봇을때 무한반격으로 잡아야돼 아닌가봐 아닌가봐 그냥 뒤로 숨으면서 때리자 살았다 살았다 아이고..씨..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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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딜봤어?! 야 그냥 궁 4번 갈겼으면 죽었겠는데?! 고급 부품 호우! 대에에..방 딜 미쳤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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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통딜이라는거야 왼쪽으로 가면은 아래로 내려가야겠네요 여기는 아직 지도가 없어요 지도 갱신하러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이게 아닌데 어이구 어이구 여기서 밑으로 어디부터 갈까?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어디로 갈까요? 세이브부터 하자 왼쪽? 오케이 중간 아래? 땅을 뚫고 가자고? 어 방금 뭐지? 어 방금 뭐였죠? 막 쥬잉 했는데? 레벨업했나? 하아아아아아 이건 싸가지 없는 벌레가 여기를 내가 못 간 이유가 있나? 왜 안 갔지 여기?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오른쪽 길로 빠졌었어 기억이다 어? 아아 여긴 막다른 길이구나 아냐 보물상자 하나 있었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여기로 바로 갔었어 맞아 이게 맵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냥 길 보이는데로 가면은 이 꼴이 나거든요 시원시원 하죠? 시원시원 하죠? 어? 밑에 뭐가 더 있었네? 여긴 또 뭐지? 으아앗 하아! 하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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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또 뭐지? 하이아앗 하아앗 길이 있네? 어허 여기로 빠지는구만 이제 뭐 거의 다 둘러봐가지고 아 여기 왜 잠겨있어 했던 곳 돌아서 연다 이런 느낌이네요 숏컷 만든다? 맨 처음엔 얘네 보면 아 얘네 어떻게 해결해 했는데 이제는 얘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 문방사후 헌헌에게 줄 수 있다 얘네가 곧 자물쇠거든 어? 분위기가 헉 어? 여기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뭐지? 아 그러고 보니까 헌헌한테 줄 물건들 안 주고 지금 바로 와버렸네 아 헌헌한테 진짜 물건 언제다 주냐 대화 나누는 것만 해도 한 30명 걸리려고 살려도 돼 빼기 오케이 보셨습니까? 사람은 머리를 써야돼요 음 아 이거 난 내려가야지 어 야 보물상자다 잡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 나이스 수그모 금 흡수 범위 증가 아 아 아 내가 제일 원하는 거 한 푼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아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거 그냥 쟤 혼자 여기 잠들어 있었던 거야?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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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이씨 근데 세이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어 어떤 광고였더라 그거 화장품 광고야 무슨 정확하게 어떤 화장품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 딱 나오네 미쳤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 어 왼쪽에 아 무한반격으로 열린 거구나 이게 은공섬 무한반 무한반격 무한반격 성공시 부여하는 내상 증가 단단함을 이기는 부드러움 전체 칼날의 공격력 증가 무한반격 시전 성공시 획득하는 기일 스택 증가 아 아 뭐부터 찍지 무한반격에 준비 동작 진행 시 체내 기력 1스택 생성 해당 기력은 단시간 내에 소산 무한반격 무한반격 시전 성공시 획득 칼날 딜 좀 올릴까 우리? 좀 평타 딜이 이제 좀 많이 후달린다는 느낌이 있긴 해 그치? 그러면은 이걸로 하고 이제 1스택만 더 모아서 이거 찍으면 되겠다 어 옥석 아아 아아 너무 좋아 아아 지림 그럼 이제 금을 오 안 먹고 가도 아야 이 개색 바로 공격하는 게 어딨어 이제 안 먹어갖고 그냥 튀어도 아아 애들이 다 따라온다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 자꾸 버릇이 됐어 근데 금을 먹으려고 가까이 가는 버릇이 생겼어 계속 그렇게 먹다보니까 위외로 필요가 없어졌을지도 지음이야! 위는 뭐하는 곳일까? 아이고 오오오 자물쇠다 어 어? 여기 거기 아니야? 어 맞네 돌아서 왔 어 아닌데? 여기 여기 처음 오는 곳인데요? 쓰읍 지금 굉장히 흥미로워요 다 처음 보는 곳이라 아 아 괜히 내려왔어 하하 하하 아 물건 부순다고 나 지금 2천원 넘게 있어요? 헥 돈을 좀 많이 쌓였네 아 보스전 나올거같은 느낌이 아이고 잘못 응아 죽어어 굿 저 팽이가 있네? 따라오지마 피하기 아 다 먹혀버렷 숏컷 아래로 내려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2 1 아래 선착순입니다 이제 앞으로 동선 정하는거 한! 쿵! 이제 앞으로 일직선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그냥 다 궁으로 휘갈긴다 오 오 어? 누가 아래로 가자 했어 아씨 너 벤 우와! 아우야! 아 찌르는 동작이 없는데? 아우 너무 뒤로 멀리 밀려서 부적이 안써져 푸 Pokemon 와 아 하아 좋은데에 해킹 성공 와아C 아까 저장 안하지 않았냐고? 아냐 저장했어 여기 저장했잖아 금방 간다 바로 아래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될 듯 아야 리치가 너무 귀여워 지금이야 하나 둘 셋 아니 궁이 너무 사귄데요 돈 여기에 다 쏟아붓길 잘했다 오! 산력 부품 한 칸 더 늘었고 여길 진작에 왔었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후반에 왔나? 왼쪽으로 갑시다 이제 하아아아악! 아잇 똥개가 아이씨 아무리 봐도 개가 아닌데 여기 또 화물선이 있네? 아잇 여기도 처음 오는 곳이야? 아니 랩이 얼마나 넓은거야? 어 대박 여기 뭐지? 왼쪽부터 쪽 보자 아 형 어? 얘 여기로 못 오는 듯? 잘 와요? 잘 와요? 컷!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없어요 어 저 없어요 저 없어요 저 없어요 오케이 여기 위로 올라왔는데 저 위에도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가는거지? 아하 저건 예아 자 숨겨져 있는게 참 많다니까 뭐야 종굽뽑퐁 좋다 좋다 어? 아 저 오른쪽에도 지금 길이 있는데 일단 여기로 한번 쭉 가자 어? 여기 잠겨져 있는 장자가? 무고 부적을 시선에 공격시 장착자는 적군의 공격에 의해 중단되지 않으나 데미지는 2금 아! 어 이것도 괜찮은데? 맨날 캔셀되가지고 부적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날린적이 되게 많았는데 해당옥보역시 전투중 두려울것이 없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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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이어지는구만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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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거 다 본듯 이제 저기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겠다 드디어 이 지도를 보면은 이제 숨겨져 있는게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요소가 나오는데 저기 보따리 4개 그리고 뭐 관찰 아이템 하나 다 먹었죠? 이 맵은 지금 끝났어요 탐구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데 저 아래쪽 길도 난 좀 넓히고 싶거든 아하! 돈이 있군 324 원 달달하구만 여기도 다 받고 여기도 다 받고 끝났네 이제 이 초록색 쪽 가면 될 듯? 쭉 달려서 저기 세이브로 간 다음에 집 가서 재정비하고 가면 되겠다 아니 이게 텔레포트가 되니까 이때부터 갑자기 게임이 확 재밌어져요 노가달 안해도 돼서 아 근데 돈 다 쓰면 안 된다 이거 지도 사야 된다 지도를 사야 될 800원은 항상 마련이 돼 있어야 이게 게임이 안 꼬여 여기 애들 있지 않나? 아 다 잡고 가서 없구나 사계각 지금 보니까 사계각으로 가지 않으면 저 세이브 포인트에서 바로 텔레포트가 안 되네 어? 얘 또 연습 더 했나? ㅇ 히힛 젠장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네 원숭이가 음악을 이해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하늘은 불공평해 텔덕 고마워 마을 사람들도 내가 잘 본다고 그랬어 엄마 아직 멀었어 연주 기교를 보면 항아리랑은 비교도 안 돼 항아리? 항아 항아? 피리의 주인이야? 항아는 2년석의 여동생이야 이야기 못 들었어? 정말 귀여웠지 졸에 취할 때마다 얘는 여동생이 연주회에서 공연한 필름을 가져와서 자랑을 하곤 했어 과복 그만해 어? 아 정말? 형한테 여동생이 있어? 왜 여태까지 알려주지 않았어? 아 정말 부러워 나도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 마음씨가 착한 아이지 오빠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처해서 해주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 홀로 일하느라 시내에 놀러 온 적도 손에 꼽을 정도야 아직도 기억나? 매달 맛있는 음식을 나한테 보내주며 얘가 조금이라도 일찍 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었지 연구실 전체가 그의 팬이었어 누구와 다르게 바보 닥쳐 어 알았어 미안해 왜 왜 항아이에게 꺼내는 걸 자꾸 꺼려하지? 주인공은 다행이다 형에게도 사이좋은 가족이 있었네 그리고 몇 살 차이나 집에 아이는 총 몇 명이야? 알려줘 동부 아저씨의 이야기는 끝났어 그렇지? 미안 원숭이 더는 말할 수 없어 내가 무슨 선물 보따리 산타 할아버지냐 임마 좀 빨리 넘어갈게요 어 추가됐다 음반 이거 뭐 레코드야? 어 그런 느낌이네 레코드판 같은 건가 봐 대박 이거 저작권은 괜찮은 거죠? 정말 신기해 누군가 안에 숨어있는 것 같아 게다가 이 목소리 특이해 입에 삶은 달걀을 물고 있는 것 같아 그 좋은 거냐? 하하하하 천년 사변 시기에 영향력이 있던 곡이에요 꺼졌다 독극물 주자 응용 황금알 또 존댓말 하진 않겠지? 아 얘한테 독극물 줄 때마다 불안해 번역 이상하게 나올까봐 조심해요 이건 응용알이고 이미 배알을 형성했어요 먹을 때 깨물지 않으면 혀가 물어뜯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씨 아줌나 번역 그지같이 나오네 야 너 또 아휴 아휴 아 진짜 많네 근데 헌헌한테는 이런 아이템 줄 때마다 뭐 없지 않아? 얘가 뭘 안 안 주는데? 이거 왜 주는 거야? 얘 이거 다 챙겨주면 애가 갑자기 천재가 돼서 나한테 막 개쩌는 무기를 만들어주려나? 근데 무기 만드는 애는 위쪽에 뚱땡인데? 그냥 스토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근데 보면은 딱히 스토리를 알려주는 느낌도 아닌데 그냥 아이템에 얽힌 지식을 알려준다? 아 아 이 이 은신처가 조금 더 화려해진다? 풍부해진다 이런 느낌? 그림을 걸었네요 은신처 꾸미기야? 매화촌 구하러 가는 거 어떻게 됐냐고요? 어 그거 열심히 싸돌아다니다 보면은 거기로 통하는 동굴을 만나겠죠 어딘지 내가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붓을 선물해준 거야? 이제 막 글도 쓰네 마지막이다 가상 착용 장치 이거 V열 기기 아니에요? 가상 현실 모니터 용암배기야 왔는데? 하하하하 눈이 있는데 물건을 볼 수가 없네 정반대야 이걸 착용하면 보고 싶어 같은 것을 볼 수 있어 야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V열 끼워주면은 계속 그것만 가지고 노냐? 요즘 애들은 진짜 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무섭기도 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었다 제작 이런 싸구려들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을까? 아니야 약병 2,000원 그래 회복 늘리자 와 4,000원 말이 되는 가격이냐고 내공총 도마뱀 단장과는 왜 이렇게 비싸? 110원만 있으면은 이 중에 하나 살 수 있는데 체력을 늘릴까요? 노드를 늘릴까요? 일단 110원어치 분해해보자 이거 두개 분해하면 딱 맞겠는데 얘도 폭발 위력 강화됨 약도 강화 얘도 어? 이거랑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딱 맞네 옷 얘 어떻게 해 내가 애를 망쳤어 하하하하 지도는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내가 무슨 짓을! 아니야, 이거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다 보면은 금방 모아질 거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어. 여기로? 어떻게 막혀있지? 어? 마을 조민들이 여기 있네? 그냥 지금은 아직 저기는 못 가는 것 같고? 저걸 봐봅시다 얘들아! 없어! 없어 없어 딴 데 가자 여기는 지금 지도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고 여기 가보자 갈 데 많네! 야! 아니! 맵이 왜 이렇게 넓어? 지긋긋하다 게임 아 왜 가까운 곳에서 이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난이도 쉬운 곳부터 좀 하나씩 정리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그냥 가자 맞아 할로우나이트랑 이 게임이 굉장히 흡사해요 여기가 어딨니? 네 후원하고 조용히 볼게요 할 말은 없는데 쿨도내는 싫고 후원하고 싶어요 그러니? 나라감씨 너무 고마워요 할 말 없고 후원하고 싶으면 후원 열심히 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지 천원 펀치! 천원 펀치! 이 위를 올라가야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네 나 어디 가니? 나 어디 가니? 난 쟤는 잡고 가야겠어 난 어디 가니? 우와 게임 소리가 왜 이렇게 작은가 했더니 아까 줄여놓고 안올렸었구나 잘 들리죠 이제 이번엔 너무 큰데 소리가 줄였어 스킬 좀 찍자 갈랄 공격 증가 그러게요 에어스킬도 지금 많이 잠금 해제됐으니 이제 게임 꽤 후반 아닐까? 라고 하기엔 아직 해결이 안 된 애들이 너무 많긴 한데 야 너무 삽질을 많이 해서 스킬 포인트만 많이 모았던 거 아닐까? 지금 옥셀 몇 개예요? 두 개 아홉 개 모아야 되는데 나중에 여섯 개 정도를 한 번에 몰아서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희망을 품어 봅니다 이제 나중에 벽타기 나오나 보다 벽타기 아니 근데 나 진짜 이제 뭐 해야될지 모르겠네 아씨 안 가본 곳이 좀 나중에 와야되나? 여기로 가야되나? 여기 다시 가보자 그래 여기 다시 가보자 이 빨간 맵에서 우리가 가다가 납치 당해가지고 골머리를 알았었잖아요 어? 왼쪽에 상자 있네? 뭐야? 야 방금 뭐였어? 이거 데모 영상 찍었던 게임인가요? 맞아요 정식 출시해서 지금 정주행 중입니다 재밌어요 여기가자 아악! 잘못 누름! 이 밑에 길이 있는데? 무서워서 다른 데를 못 가겠네 저 위로 가보자 위쪽 뭐 어디로 가? 아이고 아니 미친놈이 그만 쫓아 아악! 니네 망치 좀 그만 쳐 아악! 이 위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아악! 어? 설마! 야 이거 무한방격 되지 않아? 아... 타이밍 아 다시 오아악! 그렇지! 야아아악! 봤냐 나의 관찰력? 됐다 됐다 절씨 가문가운 파손된 망치위의 각인 참을 수 없는 걸 참아야 하고 역경이 영웅을 만든다 아 이제 자유다 아아 씨 이제야 좀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겠네 미안 어색 완전bon 성가져 죽겠어요 아주 아유 왜요? 아유 에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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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유 성가져 죽겠어요 아주 아 이거 좀 타이밍 잡기가 어렵네 여기가 어딜까? 해킹 엘리베이터 일단 위쪽도 가보죠 이렇게 이때부터 지붕도 밟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네 엄마야 아이씨 싸울 수 있는 발판이 작으니까 싸우기가 힘드네 엄마야야야야야야야 던져 여기 처음 가보는 곳 쟨 누구야? 처음 보는 애가 있어 무서워 으아아아악 와 죽을 뻔했다 아 아이씨 정박스네 하아 좋군 좋군 세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으련만 여기에서 밧줄을 내리면은 숏컷이 생기죠 아이씨 하아악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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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식을 취하고 어? 이쪽 끝엔 뭐가 있길래 저렇게 경비가 사멈하지? 일단 얘부터 조지자 어우 얘 너무 센데? 어? 발판이 있네? 어? 고급 부품이야? 이건 뭐야? 이건.. 다른 쪽에서 타고 오면 여기로 와지는 엘리베이턴가? 내가 엘리베이터 두 개를 지금 열었는데 타 본 적이 없어서 어디로 빠지는지 몰라 여기 어딜까? 가자 어? 음? 어? 나비를 조작함과 동시에 내가 올라가야 돼?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그럼 타지 말고 그냥.. 동기화를 계속 해볼까? 아 타는 게 아닌가봐 타는 게 아니고 그.. 발판을 어떻게 잘 조작을 해서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모르고 초기화를 해버렸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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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하지 황혼 파소콘 사건 기록 뭐 일시정지해서 알아서 보시우 흡수 도가 그 다음에 왼쪽도 똑같이 펼쳐야 되네요 이렇게 하면 끝나네 왼쪽이 상대적으로 쉬워 그래서 오른쪽이 히든이었나봐 뭐지 뭘까 고기완자인가 먹으면 되나요 이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디 가야되는데 필요한 재료인가 여기는 이게 최종 획득 아이템인거 같고 게장 맞아 독극물도 아냐 진짜 뭐지 뭐 하다보면 알게 되겠지 .. 으음엑 이야아앗 여기서 여기서, 밑으로 데려가면 별거 없잖아 그럼 저 아래쪽, 왼쪽, 오른쪽, 아래까지 전부 다 길을 안 가봤기 때문에 오 이제 한 대네? 대박 나 검 데미지가 늘어나고 나서 좀, 되게 강해졌어 스읍 으아! 아아! 으아아아악! 덤벼 쓰레기들아 째르기! 훗 나는 강하다 와, 야 평타 데미지 세지니까 엄청 편한데요 쑤 오과 이 도가가 능력을 보면 평타 데미지 올려준다는 걸로만 써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게 그냥 이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패시브로 적용이 되는 거지 맞을까 생명의 에너지가 함축되어 있다 대량의 검기와 부적이 부여하는 데미지를 소폭 증가시킨다 어디 가서 써야 되나 갖고만 있기만 해도 패시브처럼 적용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여기 잠겨있고 밑에도 잠겨있네 지금 보니까 어떻게 가는 걸까요 아 엘리베이터 타면 다른 곳으로 빠지나?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자 둘 다 안 타봤잖아 두 개 다 타보러 가봅시다 어 그냥 인벤토리에서 사용하는 건가? 진짜? 한번 써볼까? 궁금하네 사용이 안되는데 누구한테 갖다줘야 되나 모르겠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 라고 한다면은 딱히 내가 지금 평타 데미지 스킬로 업그레이드 한 거 빼고는 체감이 잘 안되고 아 좀 꺼져 귀찮아 죽겠네 이건 뭐야 엘리베이터 타 어 이건 타본 기억이 있는데 한번 타보자 어 여긴 와봤네 내가 여기에서 엘리베이터 탁 타고 기절했잖아 기억나죠? 안 나면 뭐 어쩔 수 없고 지금 안 한지 이거 안 한지 너무 오래돼서 나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하거든 그럼 이제 위쪽으로 가보자 어? 절전이다 왜 다 벗고 있니? 다 로아 국사 당신이 말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아직 전력을 다해 혼내주지 않았어 자네의 예언이 틀릴 때도 있군 내가 여기 얘기했잖아 자네의 성면론 따위 나한텐 소용없다고 첨께는 정해졌습니다 제가 본 운명도 변하지 않았어요 흠 흠 그만해 우리 절시가문은 호남길 때부터 곳곳에 숨어서 모욕을 참으며 살아왔어 그건 국사가 나보다 더 잘 알거야 이제 기회가 찾아왔으니 장애물이 되는 건 모두 해치워버릴 거야 철나라의 구구는 이미 다했습니다 아직도 재건을 꿈꾸십니까? 하하 하하 국사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말은 천도의회를 유지한다는 거야 의외의 적군은 우리 절시가문의 적이기도 해 이제 연단 일정을 진행할 차례군 관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퇴보하기 마련이지 몸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줄어들었어 이게 준 거야? 금비된 술법을 이렇게 오래 쓰셨는데 몸이 더 건장해지셨습니다 에이 연단이 자연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일부러 겁을 주려는 말이거든 아픈 게 두려운 겁쟁이들에 불과해 그럼 이만 신뢰하겠네 조심히 가게 어! 없어! 안 달려있어! 불쌍해! 무슨 소리야 이거? 와 여기 완전 완전 처음 보는 곳에 왔는데 여기 어디야? 왼쪽으로 가볼까? 왼쪽으로 가볼까? 왼쪽은 길이 없고요 저 위쪽에 이상한 애가 있어 에? 튀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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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야!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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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단히트 뭐야! 아이고 참 무섭다 불에 타면 죽네요 불에 타면 네 응 고통 오케이 오케이 주는 것도 어? 뭐하는거지? 일단 세이브 반대편 못열고요 어? 병사를 만들어내는거야? 쟤네가 병사였구나 미안해 지금 한 번 더 됐어? 위쪽에 뭐가 있네 병사가 되기 전에는 무적인데 그게 더 위협적이지 않아? 그냥 무한재생되는데? 근데 좀 지능이 딸리는거 같긴해 불에 태우면 또 죽잖아 어? 잘가 뭐 타죽겠다는데 말리진 않을게 오른쪽에도 길이 있어요 왼쪽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근데 아까 여기 거대한 그 안죽는 애 있지 않아? 어? 뭐야 여기가 아 아니구나 이 위쪽이네 위쪽 얘가 아니였어 미안 어 무서워 언제 터지는거야? 지금 망치 내리찍는 곳을 찾아야돼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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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는 왜 멀쩡하냐 왜 반사가 안되지? 내가 뭐 잘못했나? 원래 반사가 됐었는데 여긴 또 어디야? 고음악 아니라서? 그럴수도 있겠다 어 저기있다 저기서 망치질하고 있네 싸가지들 바로 부셔주자 미안 미안 미안하다니깐 죽어 야 돈을 쏟아부은 보람이 있네 지금 반사되나 보자 음 잘되구요 와 돈 많다..라고? 나 지금 돈 얼마 있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어 돈 좀 쓰고 올까 얘들아? 나 지금 얼마있어 2천원? 아이 뭐 요즘 시.. 요즘 고물가 시대에 2천원은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 얼마나 갖고있나? 8천원 갖고있나 했네 위군 생산대 오 여기 세이브가 있네 동선 참 굿이에요 굿 잠깐만 나 스케일포인트 두개야? 언제 또? 무한반격 시전 성공시 획득하는 기일스택 증가 최대 기력 증가 최대 기력 증가 태극차기도는 올려차기 성공시 발생하는 내상 증가 이거 아래에 있는거는 찍어봤자 아닌가? 필요한가? 이걸 최대한 빨리 찍는게 중요한건가? 흠 우리 꺼졌다 안녕하세요 저거 저거 보프 여기로 안내려오나? 어? 저기서 안죽잖아? 아 죽네 아 깜짝이야 위로 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 흠 귀찮은데 미친 어? 야 이 택 도망가네? 아 깜짝 놀랬다 아 깜짝 놀랬다 뭐가 해킹 되신거죠? 아 왼쪽끼리 해킹이 되신건가요? 쇼컷이 생겼네요 오케이 피가 확 갈치만 막기로 막은 HP는 시간이 아악! 지나면 회복되요 망치놈들 어딨어 어 미안 아악! 지금이야 아악! 깜짝이야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그 대장관들 대장장이들 만날 수 있을거야 빨리 올라가보죠 아잇 아 뭐가 됐든 일단 그 망치쟁이들 다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아마 여기일거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기 맞네 저 저 오케이 어어 저격이 양쪽에 두 명 있네 싸가지가 아주 제대로 없네 미안 아하! 콩! 끄악! 한 명 컷하고 튀어! 됐어 아 쟤네 발길질은 데미지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저격수라서 그런가 우아악! 으아악! 아니 아 타이밍 맞추기 되게 힘드네 됐다 해킹 해킹 어 늦었다 열쇠가 또 아 아 이번엔 문이 있네 하아 어디에 한번 보자구 어? 여기 어떻게 올라가? 뭐야? 야아아아아아 솟! 힝! 솟! 됐다 아 뭐야 이깟 저급 부품 먹으려고 내가 이 짓을 했다고? 화나네 화나네 저 설마 어그로가 풀렸나요? 어 안녕? 안녕? 이거 지금 처음 와보는 곳 맞지? 들어와 아 왜 귀여운척하지 개빡치게 아 하나도 안 귀여운데 자 ý즈 우와아아아아오 훗 잘 뜨거워 bucks 으악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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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دم 어? 여기도 잠겨있.. 아 위쪽이 자물쇠가 있구나 얘네들을 굳이 왜 병사로 만드는지 알겠다 애들이 멍청해 지능이 갓난아이 수준이라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부리지 못할거야 재생이 안되더라도 병사로 만드는거지 지능도 지능이고 불에 내성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네 아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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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살려? 가만있어봐 으아 이리와 얘들아 비좋아 됐어요 이리와 야 야 야 하하 쟤네는 엉뚝하지 내가 왜 해킹을 했는데 처만나 봤더니 3단으로 담금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아 아 제 지방도 저렇게 잘 불타면 좋겠네요 그러게 쟤 약간 좀 지방이 닮았다 뭐지 이거? 아 아이 팽이가 돌아가고 있는 동 야아 존댓 존댓 팽이가 돌아가고 있는 동안만 발판이 활성화되나보다 그러네 형 오 우어어어얎 아 발판이 왼쪽에도 있었네 아아 이야아 미안 아이야 몰랐다 오케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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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먹으려고 떨어진거야 절대 일부러 아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로 떨어진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깐 되게 실수로 떨어진 것 같다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오케이 다 치웠다 아 이럴줄 알았으면 저거 다 해결하고 먹을걸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더라 궁 강공격 때리면 되는데 궁을 왜 썼지 아 저 방태병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들어갔어 어? 또? 또 나오나? 이게 왜 필요한거지? 어 다른거네? 유전자 제거제 연단실에 투입하면 유전자 변형 대상에게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가한다 폭주한 연단실험체를 제어하기 위해 연달로 관리자가 특별히 종화약재를 재련하여 유전자 변경 효과를 파괴할 수 있다 약품 수납장 경고 메시지 경고 약품 수납장이 파손되었습니다 실험체가 남아있는 경우 즉시 유전자 제거제를 사용하세요 허? 내가 오기도 전에 여기가 파괴되어있었네? 아 절전에게 먹이는건가보다 맞아요 제 유전자 조작해서 저렇게 강한거였지? 맞아맞아 절전한테 먹이는거 같애 얘건 왜 다시다 살아났니ätz questi 너 4 엥 엥 엥 엥 엥 엥 엥 뒤짐! 야!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오케이 다 피했고 넌 뒤졌어 컷 아이 되게 잘한다 에어 게임만 20년 해 봐 이 정도는 버뜬히 해 하하하하 흐하하 하지만 저기는 열아홉살이잖아 헥 헥 detailed 옥 잘 타주고 싶으요 쫓아오지마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악! 허거졌다 여모 사람의 모발이다 중증에 연단자 체내에 각질이 모여 중금속이 된 것이라 환경과 인체에 모두 해롭다 자기 머리카락이야? 내 건데 이건 어떤 게임인데? 이 게임 아 왜 자꾸 와! 아잇! 피치 않게 해! 무슨 게임이냐면 어 자기 원피스에 철룡인 알지? 어 나도 철룡인 중 한명이었는데 어 그 부조리를 잡고자 이제 떨어졌어 높은 곳에서 오오 그래서 복수하러 가는거야 철룡인들 다 말살 시키려고 줄이자면 그래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 응 철룡인 아닌 애들 걔네가 인간이야 얘 지금 보면은 동물같이 생겼잖아 응 응 응 이렇게 생긴 애들이 철룡인이고 응 자기가 죽이던 애들은 누구야? 그니까 철룡인이 부패했어 어 걔네가 이제 이런 침입자들 막으려고 만든 병사들이야 아 사람으로 만든 병사야 뒤에 살아있는 사람 오 쟤 뭐야? 어 살아있는 사람을 고깃덩이로 해 만들어가지고 가슬려면 크로마 크로마잖아 그런 느낌 있어 안 돼 쟤 뭐야? 다시 시스터즈 아 저 뒤에 있는 애들한테 걸렸어 아 안녕하세요 퐁 퐁 퐁 퐁 퐁 퐁 이즈 이제 쟤 잡자 아니 야잇 와 진짜 쎄다 아우 야 안되겠다 아 아 으 아니 야 우 아 와 찌르는 모션이 없어 일단 궁부터 먹이고 시작하죠 궁 4대 갈기면 반피는 까고 시작할텐데 왔다쏘니 이에이이이이이이이이유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일단 이거 열고 Pew E wrapped up 하 이 아 아 tor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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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세번질러요? 아악! 진짜 이씨 때리다 보면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오겠지 멀리서 쏘자 와 반피 미친 한 번 더 와! 진짜 다 잡았는데 무한 반격이 진짜 그 발동 타이밍이 되게 느려 딱 맞고 바로 발동이 돼야 되는데 방금 봤어요? 캔셀되는 거? 아 이게 차징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아 오케 이정도면은 그래도 패턴 다 알았다 건공검 시전시 기력 소모하여 사거리가 더 긴 참격 발사 강한검기로 더 높은 데미지 부여가능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근데 노드가 많이 없어서 어? 뭐해? 요거 왜 보고 있어 어? 지도다 안녕하세요 사는 영원히 부르고 삶은 쉼없이 넘어가 넘어가 뭐야 아 뭐야 부풀어 올랐어 귀여워 뭐야? 아 차징 되게 느리게 어 이렇게 죽어버리면 안되지 않아 근데? 오류가 났네? 어 이때까지는 다 살렸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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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도 되는건가? 나 돈주고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야 나 이거 막 진엔딩 못보는거 아니지? 어 가져봐 난 모르겠다 쟨 뭐야 저급복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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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 이런 개 체감! 아이 아이 반대로 막았어 날 봐줘 날 봐줘 날 보란 말이 아아아악 진짜 씨 봐! 쏴! 야아아악 그냥 이렇게 가자 무시하고 저기 엘리베이터 타야겠지? 아무래도 랩이 원래 이렇게 넓었냐? 우리? 가자 ота 뭐야 파일 주문 시전속도 너무 느려 올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좋을텐데 여기가 거기네 아까 엘리베이터 잠겨있던 곳 스토리상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장소였네요 대충 다 둘러본 거 아닌가 그러나 하아 으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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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집으로 가자 돈 좀 써야 할 듯? 무한반격 성공시 장착자가 일부 내상을 접보내기 전이 하..4천원이네 산략거품, 뇌공초, 도마뱀, 단장과 야아아아 왜이렇게 다 비싸아 왜에에에에 왜이렇게 다 고물가 시대야 우리나라야 아악! 목업 부품 2개, 1600, 2800, 3100 하면은 7천원 있네? 흠.. 다 살 수 있겠다 일단 이런 싼 독극물은 빨리 사라고 있는거고 3,400원? 저쪽가서 한번 보자 아아! 형! 하루에 신전 8회 신전 솔직히 잘 안쓸거 같애 관통샷 내가 지금 쓰고 있는게 훨씬 나아 저기에 돈을 쓰느니 여기에다가 돈을 쓰겠어 1,600원 남았는데 이거는 지도에 또 필요할지 모르니 이건 대체 어떻게 하는거 같아 쟤는 친구한테 돈을 엄청 뜯어먹네 아니 이게 근데 또 막 뭐라고 하기도 그런게 아 얘 또 존댓말 할거 같애 그 부품을 개조할때 필요한 금이 필요한거라서 니꺼가 아님 됐어 머리카락을 먹는건 상관없지만 니껀 먹고싶지 않을 뿐이야 식감이 매끄럽고 텁텁텁텁텁텁텁텁텁텁듯하고 부드럽고 이건 어떤 대단한 녀석의 머리카락이야? 어? 이제 한 칸 올려준다 이건 대화 스킵할게요 왜 이건 스킵이 없는겨? 대충 천천히 보자 흠 이건 또 번역이 잘됐어 최대 생명력이 증가한건 좋은데 업그레이드 한번 할때마다 너무 오래 걸려 어 제 고향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물가에 서식하며 여름마다 노는데 정신이 팔린 몇명의 어린이를 죽여요 또 나왔다 뭐야 흐 맹독이어서 오히려 좋아하네 스토리에 필요한 내용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세계관? 더 맹독이어서 오히려 좋아하네 스토리에 필요한 내용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세계관? 세계관 아니면 좀 분위기 환기용 개그 이런 용도로 있는 것 같은데 네 번역이 있다고여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번역이 잘 됐으면 저도 다 읽었죠 흥 번역 수정 아마 평생 안되지 않을까? 이런거 세밀하게 다시 수정해주는데는 난 한번도 못봤는데 얘 뭐야? 이거 뭐야? 니가 쓴 주술코드가 날씨 시스템을 고장 냈지 어떻게 알았나? 그럼 모든 주술 설계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야 모니터에 헬로월드 네 글자가 있어 아주 잘 보이지 맞아 주술은 정말 재밌네 네 어? 앙차 워칸 그래서 고쳤어? 오! 오! 뭐야? 이런게 있었어? 나 왜 처음 보지? 비 내린다 돌아가시려면 절전을 찾고 반드시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이 사람은 오랜 세월동안 대량의 연단을 했고 자신을 전쟁기계로 개조했습니다 무술에 조회가 깊더라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단 공장의 꼭대기층에 있는 승무당은 절전이 현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단 공장의 복사열은 위병 이외의 유기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범위가 매우 큽니다 복대기층에 잠입하려면 더위를 계속 만드는 기계를 먼저 파괴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역 전체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했는데? 그래 비오는 분위기 되게 좋다 저 위에 있는 상자는 진짜 진짜 어떻게 먹어요? 진짜 진짜 어떻게 먹어요? 줄게 없어 줄게 없어 약도도 계속 강화해야하는데 최대 체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회복되는 양도 많아야되니까 근데 단약총매기가 어딨는지 모르겠어 지도부터 갱신하자 지도부터 갱신하자 아 이것도 구글번역체고 야 메인캐라도 구글번역체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래 엄BOX 진짜로 진짜로 지구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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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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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직 못먹은 아이템이 있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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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스토리까지 구글번역이었으면 솔직히 안 했죠 내 성격상 아이템 아직 안 먹은 곳이... 너무나 많구요... 근데... 이게... 빗금 쳐져 있는 곳은 뭘 뜻하는 걸까? 어디는 빗금이 쳐져 있고 어떤 곳은 빗금이 안 쳐져 있어... 오예... 바로 먹었다... 아이템 하나가 더 숨겨져 있는데... 스카 스카 어디 스카... 여기 감옥은 내가 몸이 너무 안좋아서... 아...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했던 곳이네... 뭐 이 밑으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죠? 죽네... 죽는 곳이네 여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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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перем을 없구나? 얘네는 오 웃기네 잘가요 오늘 좀 일찍 들어가네? 라고 하기엔 벌써 12시네? 몇시간이 오래됐지? 이거저거 하다보니까 잠이 좀 늦었나? 여기 뭐가 있다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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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 열었구요 군주옥 다 먹었다 돌아가면 되나? 이런 젠장 돌아가는게 제일 귀찮은데? 아 정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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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 헤드 엥 어 원래 병사한테 들키면 병사한테 들켜도 문제되지 않았어? 이제 쟤네 그 죽음의 파수꾼 안 나오나? 나와도 문제가 없긴 해 잡을 수 있거든 이제 이제 만만하니까 안나오는건가? 보스 안녕? 여기도? 아이템 하나 안먹은게 있네? 저어깐가 보다 저어깐가 보다 저어깐가 보다 가보자 멀어 보이지만 금방 갈꺼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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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퇴! 어 왜 안죽어? 아이씨 위험해 어이씨 위험해 우와아아아 바.. 봤어? 와 나 나 무한방격 쓰려고 연습 좀 하려고 했거든 진짜 쓰기가 어렵긴 하다 박첼이 특정 기믹이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솔직히 저걸 전투중에 쓰는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긴 해요 큰 도가네? 엥? 쟤 뭔데 큰 도가를 가지고 있어? 맞아 뭐가 됐든 익숙해지기는 해야돼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그래 여기도 못먹은거 참 많았지 흠흠흠 여기도 이제 능력이 많이 생겼으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좀 많지 않을까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여기를 안가봤었다고 내가? 야 여기를 왜 안가봤지? 와 근데 또 안 본 곳이 되게 많네 저 위는 어떻게 가는 거야? 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 저기는 지금도 못 가는데? 또 새로운 기술을 넣었나? 아! 아! 아아악! 아니 멋있게 잘 싸우다가 수정에 참았네 좋은게 숨어있었구만 어? 근데 저 오른쪽 아래에 또다른 길이 또 있네? 제발 이제 히든 그만 얘가 어디야? 어? 컨테이너에 탈수 있잖아? 이거 어디로 가는거야? 아 칫솔질 오랜만에 듣네 이게 어디지? 부상패 터넌에게 줄 수 있다 아 드디어 여기를 갈 수 있게 됐구나 나 여기 너무 궁금했는데 어? 어? 단단해 야 리벤지 맨치야? 나 얘 잡은적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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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저때 그냥 달려야되는데 맞아 아 어쨌든 패턴은 아니까 쟤 금방 잡아 오? 오? 여기 할게 흠 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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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퐁 퐁 튀어 다시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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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도 이게 뭐야? 위병에게서 얻은 병기 천강사의 고급 위병인 물귀신의 팔 부위 부품으로 단단한 철도 진흙처럼 부순 철도 진흙처럼 부순다 전투시 소매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전투 타이밍을 헷갈리게 한다 보스의 무기를 얻었네요 이거 뭐 뭐 업그레이드 할 때 쓰이나? 일단 돌아가자 단약 철맥이는 먹으면 그냥 바로바로 써줘야 돼 가격도 싸 800원이야 요즘 같은 고물가시대의 유일한 빗줄기지 오케이 약도 강화는 가격이 변하질 않네 단약 철맥이만 있으면 얼마든지 퍼넌한테 물건도 줍시다 여기서 공부하고 있네 좀 서있어 저 앞쪽을 바라보고 움직이지 말고 그림 그리나? 뭐해 내 버전은 신선도를 그리려고 해 오른손을 뒤에 놓을 수 있어? 응 형이 준 그림을 한번 보니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 발을 조금 앞으로 해줄래? 야 알고 보니까 완전 재능 덩어리인 거 아니야? 아바코스 여기서 또 뭐라는 건가? 뭐해 하지 말아 주십시오 허는이 당신을 그린다고 했는데 미술 기초가 없어서 그림을 망칠까봐 걱정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그리는 방식을 그에게 설명해줬는데 이건 형의 신선도야 선물로 줄게 오 느낌이 있네 보여줘 시장과 차별할 수 있는 예술 스타일이네요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거야? 하하 하하 미술가도 밥은 먹어야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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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상하로 헌헌이 문방사후의 사용법을 배우는 처음 시도한 수목화이다 작화가의 사심을 담아 본인의 키보다 다소 크게 그렸다 하하 하하 부상표 부상표는 석굴을 도구라던 광부가 남긴 것일 거야 원하면 줄게 이건 보통 목에 걸어 하하 엥? 이걸 어떻게 호신용으로 써? 이걸로 뭐 촘 난리나? 촘! 아 그냥 부적 같은 건가 보다 나무에 실력이 부여되어 착용하는 사람에게 살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해 침! 침! 아 침! 아 her 네네네 지금 보니까 위쪽에 뭐가 더 있네 나중에 진짜 2단 점프 배우나봐요 스킬 포인트 왜 이렇게 많이 있냐나 부족이 접근 명중시 일정시간동안 지연후 자동폭발 주술시전시 피격위험 감소 해당 술식 사용시 첩부 2회 소모 부족 폭발시 누적된 모든 내상을 직접 데미지로 전환 일기관통 술식 사용시 3스택 기력이 부족폭발을 시전할 경우 소량 창사 획득 이거랑 이걸 배우 아 이걸 같이 배워야 돼요? 이런 이씨 여기도 아직 안먹은거 하나 있네 아 근데 스토리 진행좀 하고싶은데 이제 뭐 어딜 가야되지? 어 그러고보니까 나 그거 3개 먹었네 2개가 아니라 그 옥새 어 이 창꽂이기도 내가 죽였잖아 여기 안먹은거 하나 또 있네 뭐지? 맵은 다 둘러봤다고 보이는데 이럴때가 제일 식은땀나는거 아시죠 분명히 맵은 다 둘러봤다고 나오는데 아이템을 하나 놓쳤어 이런거에서 시간낭비하지말자 딴데가자 바늘찾기 시작 어 무서워 어후 나 제일 싫어하는거 어딜 가야되는거야 이제 여기 아니 뭔가 기술을 얻어야 높은곳을 갈수 있을거 같은데 2단 점프좀 주세요 그리고 2단 점프가 없으면 못가는곳이 너무 많아서 헉 여기도 안 둘러본거 되게 많네 이 위쪽을 봐봐야 하는건가 어 그러네 여길 안봤네 노후 경작집 표시 노후 경작집 표시 응 하나 봤고 잠깐만요 카톡이 와서 혹시 트원에서 수익창출이 열렸나 하고 봤는데 아직 안 열렸구요 야 나 구독자수 45만 넘었다 정말 경축해야할 노릇이지만 수익이 없어 그래도 뭐 45만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막 나 안좋게봐도 떠나는거보다 3천 5백만배는 났다 수익창출 안되는거 그까짓거 뭐 시간 지나면은 복구될거 아니오 근데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리는 반하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난다? 와 그때는 진짜 죽는거밖에 답이 없을듯 어이구 어이구 그러게 진짜 개찔끔찔끔 오른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하하하 그래도 오른다는게 참 놀랍네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으아 어휴 야 뭐야 이거 전 당신과 싸우고싶지 않아요 죽으세요 죽어버리렴 싸우고싶지 않댔지 죽이고싶지 않다고 말안했다 고글뿐 아우 라라람씨 너무 감사합니다 라라람씨 어제 후원안해주셨으면은 오늘 진짜 45만원 주셨겠네요 소름소름 이미 45만원어치 후원을 하긴 했어 와 나 해킹하면서 처음으로 틀림 10시간 플레이하면서 방향키 처음 잘못 입력해봐 수련옥, 페다곡 장착시 적군 처치시 획득하는 수액 증가 이게 뭔 소리니? 겨, 경험, 경험치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건가? 수련의 성실한 방사의 계절가? 어 이거 괜찮은데? 나 지금... 어? 두 칸이나 있네? 저거 끼면 되겠다. 레벨업 빨리빨리 해버리자 오, 그리고 다 모았어요 아이, 강공격이지 여기는 어디야? 어? 여기가 여기였구나 여기도 아이템을 무려 3개를 못 먹었네? 어떻게 그러지?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해? 저기 지붕 위에 뭐가 공간이 있긴 하다. 그치? 저기로 가보자 엄마 아아아아 이 거지같은... 아 여기도 안 먹었구나 부동호 제자리에서 건공검 사용시 충력에 필요한 시간이 감소된다 강적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 이 차징속도가 줄어든다 이건가 보스전에서 괜찮겠는데 완전 빠르게 차징이 된다면 옥석 어 그러면은 이거 한번 껴보자 우와 진짜 빨리 모아지네 하지만 이게 더 나은 듯 아 이거 말고 이거 경험시 증가 이거 왜 이렇게 커 아 크기에 따라서 노드 먹는 그 양이 다르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사망시 적군에게 흡수된 금과 서양을 부족하게 할 권고 즉시 제일 필요 없는 거 첩불을 시전해 공격시 해당 옥 장착자는 적 한명 추가 명중 이렇게 가 제일 나은 듯 아니 이 위를 어떻게 해가? 대놓고 있는데 먹지를 못 하는구나 저장이요 저장 아 어 여기에서 뭘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밑에도 안 가봤네? 안 가본 거 되게 많아 아니 여기 뭐야? 스읍 퓓 권한 없는 엘리베이터 카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숨겨져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네? 나중에 다시 와야 될 듯 여긴 뭐야? 어어 어 아무것도 아니었구요 이게 뭔가 문이 있는데 어? 위에 뭐가 더 있잖아 저 위에 못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게 일이 더 많다니 힌트가 노래라고? BGM? 오 그럼 저는 깰 일이 절대 없겠군요 아주 좋아요 악보? 악 응? 악보? 악보가 어딨어 에? 여기도 맵이 되게 좁은데 아이템 하나를 못 먹었네 죄송합니다 저 위쪽에 뭐가 있다 응? 이제 다 먹었네 오케이 오케이 깔끔 슬픽 아 으 어? 저 위쪽에 또 뭐가 떠있네? 이게 또 뭐하니? 하 또 존댓말해 아아 사이드 퀘스트는 다 구글 번역기 좀 돌렸나봐 해양의 내기술을 진지하게 배우네요? 설계도가 업그레이드됐대 왜 또 갑자기 반말해? 존댓말했다 반말했다 뭐가 업그레이드됐는데 헌헌 기념코인 헌헌이 만든 특제 금화드 헌헌에 고유낙관이 새겨져 있거나 많은 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말고 특별한 기능은 없는 것 같다 이거 하나 갖고있자 좋네 귀엽구만 귀엽구만 얜 뭐야 아 헛헛 헛 헛 헛 헛 헛 헛 방사옥석은 원래 소장하려고 했지만 이 명작을 위해선 이례적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저급 부품을 하나 추가하시죠 헛 아싸 자려고 권공검 출력시 적군의 공격 정밀 블록 성공할 경우 충력 순간 완료 및 즉시 발동 어 헛 흐흐흐흑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3,500원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한번 껴보자 뭐야! 뭐야? 나 이거 100원 주고 샀는데? 미친? 근데 한 번밖에 못 사 야 이거는 와 대박 진짜 무슬모처럼 보이게 해놓고 아무도 안 사게끔 유도한 다음에 그래도 난 살래 헌원이 좋으니까 딱 사면은 이제 와 1확천금 아 이거 그냥 팔까? 일단 고급 부품 다 갈고 3,400원 얼마였지? 하 3,500원 100원짜리 하나만 이렇게 하고 저금삼아 아껴두죠 난 저거 엔진 볼 때까지 갖고 있을건데? 이거 건공검 출... 충력시 적군의 공격 정밀 블록 성공할 경우 충력 순간 완료 및 즉시 발표 그러니까 막고 나서 차진 공격하면은 빨리 된다는 얘긴가? 아무데나 가보자 일단 보자 보자 저 위쪽에 뭐가 있는데? 아 진짜 지도 파는 앤가? 아니 여기서 또 뭐 히든을 두 개나 놓쳤어 칠만한 데가 있긴 해? riots 막자 가보자 đeo 끄o 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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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아 왜 아 왜 왜 패링이 안돼 갑자기! 막상 패링을 하려고 하니까 긴장돼서 그런가? 잘 안되네 구멍 이미 잡았지만 얘네랑 대화를 안하면 계속 이게 표시가 떠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츤데레 캐릭인가봐 엄마야 어! 어허! 오케이 여기서 일부러 알려주네 옆에 이게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중급 부품 좋아 히든 하나 남았다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진도를 나가겠는데 나 어디 가야될지 모르겠어 하아 어디 어딜 가야될까 또 내가 놓친 데 있나 또 내가 놓친 데 있나 여..여기나 한번 가보자 이 지도도 못 먹었네 저 위쪽 안가봤다 저 위쪽 안가봤다 여기는 싹 다 둘러본 것 같고 여기는 싹 다 둘러본 것 같고 엘리베이터 중에 두 개만 탄 것 같다고? 연단 공장에서? 아 그래? 여기 엘리베이터 다 탔는데? 아닌가? 아아! 아 그러네 야 저기 위쪽에 저기 위쪽에 지금 길이 있네 오케이 오케이 위로 가자 우리 장작이들 아니었으면 나 이거 그냥 계속 히든만 찾다가 게임 껐을 것 같애 저거네 저거 안 탔네 저거 저거 위로 올라가는 거 안 탔네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자 저거 안 탔네 저거 안 탔네 아 얘 왜 계속 때려요 강공격 응용하기가 참 어렵네용 강공격 응용하기가 참 어렵네용 더 나아 이러이C 아아악 진짜 저 계속 날라당겨가지고 잡기가 힘들어 오! 야! 봤어? 방금은 강공격을 활용한 콤보 제대로 보여줬던 것 같애 아이씨 이번엔 좀 실패 일단 왼쪽인데 오른쪽도 한번 보고 아무것도 없구요 여길 이걸 타면 되는거지? 이걸 안타봤다 이거지? 그러네 와 처음 와보는 곳 와... 이거를... 아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어 내가 엘리베이터 안탄 곳 있다고 했잖아 내가 말해놓고 왜 까먹냐고 연단실 약재 입력 슬롯에 유전자 제거제를 투입하시겠습니다 어? 이때까지 먹었던 아이템들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어? 헉! 쟤구나! 야 쟤 저기에서 이거 이거 빨리 넣어야 되는 거 아냐? 저것만 넣어도 쟤 죽는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건 죽진 않고 약화될 듯? 헌헌헌에게 줄 수 있다 절시보구 절시보구 이건 뭐야 호천구 모욕 저장 먼저 하죠 했는... 네? 스킬 아이씨 아이씨 하나 모잘라 아저씨 일어나봐요 저 약을 안구하고 그냥 오픈하면 개처발리나 보다 그지? 도망나왔어? 정말 흥미진진하군 빵댕이 보소 음... 근데 예공자 그렇게 조밥신낼 필요가 있나? 싸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상대해주겠네 나이좋 땅완노 좋아 어? 상태 안좋죠? 뭐야? 무슨 일이지? 네가 내 연단실에 수작을 부렸지 멋져 잘했어 더러운 속임수를 쓰는게 나와 같은 부리라고 했잖아 쏘리 그만해 쓰레기한테는 이렇게 하는게 딱이지 너무 감동적인데 이게 태양인의 우수한 전통이야 악은 본래부터 우리 유전자 안에 각인되어 있었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더 이기적이고 더 무자비하며 남들이 못하는 걸 잘 참는 법을 배워야 해 우리 절시 가문은 이렇게 세상에 발붙일 수 있었어 절 나라도 그렇게 스스로 참여란 거지 여공 그 놈이 전화를 봐 가라앉히면 우리나라의 부흥도 머지않아 가능할 거야 안타깝게도 넌 볼 수가 없겠네 이렇게 하지 너를 연단실에 던져놓고 유전자 변형병사로 만드는게 낫겠어 열병식을 할 때 너를 첫번째 줄에 세워두겠다고 약속하지 덤벼라 석장속결로 끝내자 EUHU Será kkkkkkdkdkkdkkdkkrkkdkkdkkdkkdkpkdkpkdkkdkkdk stress depende LABEN well let's check, this one 就ICE 쟤 방금 포션먹을려고 했거든? 포션먹는거 막아야돼 아이 타이밍만 주기가 되게 힘들네 왓 뜨거워! 와 왜이렇게 어려워? 와... 아니 검을 휘두... 아니 창을 휘두르는 모션이 되게... 크...달해가지고 파악을 잘 못하겠어 미안해! 돈 좀 먹고! 와... 무한... 무한 반격하려고 했는데 아 무한 반격 진짜 쓰기 어려워 언젠간 써야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지금일 줄이야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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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아 아 아 아 아 지뢰 자 알겠어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으으흐흥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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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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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건 탈련주 안녕하십니까 피어 설마 두 줄이냐 피가 오케이 두 줄이네 어 저 술이 아니었구나 어 위험한데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아니 미치 아 회복할 시간은 줘야지 개새끼 아 근데 패턴은 똑같아서 안 맞으면 금방 잡을 것 같긴 한데 안 맞고 깨는게 가능한가 아 아 그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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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통은 고통은 나의 힘이야. 고통은 고통은 나의 힘이야. 허어어어어 누가 내려버렸어 큰 도가 잡았다 야 근데 진짜 게임이 진짜 구글 번역만 아니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엄청 스타일리시하게 싸울 수 있게 조작감도 되게 좋고 판정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후하거든요 스트레스를 크게 안 받아 게임을 하면서 와 진짜 재밌다 라는 느낌만 받을 정도 여러분도 보면서 와 진짜 화려하게 싸운다 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또 이게 그냥 화려함만 있는게 아니라 그만큼 생각하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유도를 해요 게임이 계속 추적표창 고대병기로 과복에게 줄 수 있다 어? 뭔가 또 새로운 무기 얻을 수 있나본데 이게 진짜 보스전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멈출 수가 없는거지 연결 어디 절전모드의 생각을 과거를 좀 볼까? 어렸을 때 목소리 굉장히 귀여웠네 절전이 가문이 뭐라고 헉 원인들이야 네번째 복세다 과한 도핑은 발기부전이라고? 아 그래서 잘랐나? 절전옥세 그래서 없는건가? 절전 천도의회 시방 중 하나로 연단공장의 관리자이다 절 나라의 마지막 후선으로 육체로 소통하는 무투파이다 절시 가문이 세태했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가문재건을 필생의 의지로 삼았다 가훈이는 역경이 영웅을 만든다를 신봉하며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데 병적으로 집착한다 또한 선의의 마음으로 역경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미친놈이네 그냥 고난이 없는게 제일 좋거늘 아니 근데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성장한다는 말은 맞겠네 절전과 승부를 보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난 절전모드로 돌입한다고 평소에는 그런식의 연락은 하지 않았지 않나? 무슨 일이라도 했나? 사계각의 방화병에서 기이한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노출된거야? 아니요 하지만 상대방의 위치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알겠다 바로 돌아가겠다 권원을 잘 돌봐라 외부인은 출입시키지 말고 알겠습니다 대인 가자 그러고보니까 얘도 건강이 좀 많이 안좋은 편이지 않나? 얘도 계속 기침하잖아 피 각혈을 토하잖아요 피를 토하는 기침이면은 얘도 좀 문제가 뭐야 이게? 사돈영전 엥? 뭐 이런 아이템이 생겼어? 어디있어? 저기 자리있네 체력 회복한답시고 담배를 그렇게 쳐 빨아댔으니 건강이 악화되는건 당연하지 돌아왔군 돌아왔어 상황을 보고해봐 아까 말한 신호가 뭐야 네 대인 근데 아직 쓸모있는 내용을 분석해내지 못했습니다 파형이 이상해서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신호의 출처는 찾았어? 네 디스플레이에 표시해뒀습니다 함정일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미니맵에 이제 나타나나보지? 어허 바로 옆이네 그 엄청 넓게 생긴 재단 거기 아니냐? 일단 텔레포트로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로 가자 스읍 고대묵인 주고 가요 아 빨리 말하지 젠자 이거 뭐야? 이런 데가 있었어? 아니 맵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런 데가 아니었어 뭐여 저거 그니까 여기가 지금 신호 오는 곳이라 이거지 뭐야 이게 어 어 엥? 헥? 얘 나비가 얜 누구야? 얼굴은 내 여동생 좀 닮았는데 부적? 어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 넌 누구야? 어 계절이야 오랜만이라며 기분이 별로야? 왜 우거지 상을 하고 있어? 흠 나랑 장난 그만 치고 여긴 어디야? 내 나비를 어떻게 한 거지? 어 여긴 어디야? 내가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 거기 서있지 말고 어서 들어와 브론도가 딱 적당하다고 얘 미친 사람인가봐 알았다 너의 함정이구나 됐고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마 아니면 진정해 몸을 담그면 해결 못할 일이 없어 사양하지 말고 모두가 널 환영한다고 들어와 들어오면 다시 얘기하자 에이 나 지금 환각 보고 있는 건가? 너는 누구야? 우리 온천은 고민을 해결해줘 같이 온천력 즐기자 여기로 들어갈 수 있군요 벗었다 아니 은근 은근히 진짜 그 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장면이 가끔 나온다니까? 그냥 그냥 캐릭터들만 인외인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게 있어 가끔씩 오랜만이야 방금 너 누구냐고 했어 내가 왜 왔는지 알잖아 어? 얘 가슴에 뭐가 있네? 옥새와 목숨 중에 하나만 남길 수 있다 그냥 항복하는 게 좋을 거야 옥새? 택봉식 때 받은 그거? 나도 알아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기억나 예쁜 걸 원한다면 나한테 아주 많아 원하는 걸 직접 가져갈 수 있어 여기 정말 아름답지? 산과 물도 아름답고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 여기 우리 둘밖에 없는데 어머 남들 오해할 만한 얘기는 하지마 소아 지난번 은어는 아직 있어? 부어서 친구한테 대접하자 아휴 낯가릴 필요 없어 좋은 사람이야 얘 진짜 미친 사람 맞나봐요 이상하게 생각하겠네 우린 외부인들과의 접촉이 졌거든 예전에 우린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었어 모두 나를 따라 오랫동안 견뎠지 하 조숙 그런 말 마세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모두의 도움 덕분에 연구를 순조롭게 끝낼 수 있었어요 연구? 무엇을 연구했었지? 무슨 계획이랑 연관이 있었지? 맞다 그리고 얘 드디어 정신을 차렸네 아 지금 다중인격인가 보다 그지? 지금 되게 막 대사가 따로따로 놀거든? 근데 이걸 따로따로 보면은 말이 좀 돼 인격이 따로 있나봐 오 너도 얘를 알아? 매일 딱 붙는 옷을 입고 연구소에 왔던 사람 있잖아 그를 만나게 되면 보고 싶다고 언제 시간날때 놀러오라고 전해줘 랄랄랄랄라 캐릭터가 업데이트됐습니다 9점 전도의 시방 중 하나 얘도? 얘? 얘 시방이었어? 연산실의 관리자이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신이 이상해졌다 호 니가 왕이라니 얘를 그러니까 낮게 해줘야되겠지 여기 다시 들어가요? 아하하하 뭘 할 수 있는거지? 아니?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 아 여기 길이 생겼다 호어어어어어어어어 뭐지? 뭐지? 무기는 휘두를 수 있어 튕겨낼 수 있지만 반격할 수 없어 내 체력도 보이지 않아 체력이 없는...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어? 설마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잡을 수 있나? 어우 역시나 아니 왜 안맞아 머리가 드러나면 때릴 수 있네요 어? 기억에 파편이 보여요 아! 아 가시가 있었네 아 저 파란색 산호 무해해 보이는 게 어둠 속에서는 가시로 변하는군요 저건 뭐임? 때리면 웃으면서 잠깐 멈춰요 어둠 속에 있으면? 헉! 헉! 운다 물음으로 바뀌네 발판이 없다 어? 어? 애들이 많아 피곤해 보이는데 누워서 쉬워 꿈에서 잠을 자 어? 아 이제 얘네들이 보인다 다중인격 다중인격 아까는 다중인격으로 느껴졌었는데 이제 다른 애들이 보여 흐흐흐 사양하지 마라 여긴 뭐든 다 있어 차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피곤하면 누워서 잠도 자고 감기도 걸리지 않아 평온하고 조용해 고통도 없어 더 팔할 게 뭐가 있어 나 또 들어가요? 몇 번을 벗는 거야 왜 들어오지 않는 거야? 물이 따뜻한데 들어 갔잖아 이씨 뭐야 저건 아하 밟으면 없어지는 발판이네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아래쪽에 길이 있었어요? 진작에 말을 하지 에너지 볼 위로 점프해 태극차기를 시선해 고지로 점프 저기는 아 여기 이렇게 붙을 수 있구나 아휴 뒤질뻔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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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지? 어? 죽네? 아 체력만 안보인다 뿐이지 죽네요 나 안죽는줄? 음? 어? 아 얘네 찰수있다 태극차게로 태극차게로 어? 쟤 뭐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거야 어? 애들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다 장난 그만해 난 시간이 없어 시간이 뭐야? 사람마다 시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똑같은 세월이라도 너의 시간 개념과 나의 개념이 같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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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죽으면 회복은 되냐고? 돈을... 잃...치는 않는 것 같고 회복도 될 것 같은데? 담배 피우면? 좀 마셔보자 회복돼요? 근데 피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안 보여요 왜그래 무섭게 어? 기억이 나 설마... 내 여동생이야? 어? 그래 확실히 애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실험이 잘못됐나봐 악몽을 꿨어 뭐 때문에 너 혼자 괜찮은거야? 이런 애 멍청한 소리 하지마 너는 지금 꿈속에 있어 꿈에서... 꿈에서 안좋은 일이 생겼는데 일이 잘 풀릴 줄 알았거든? 근데 사실은 아니었어 아니 사실 어떤 징조를 봤는데 모른척했어 처음엔 작은 상처여서 그냥 놔둬도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상처가 피부 밑으로 확산되면서 상처에 열이 나고 짓무르면서 딱지가 앉았어 상처가 있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딱지를 떼어냈어 상처가 계속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긁었어 긁고 긁고 계속 긁고 가 또 긁었어 그만 진정해 여긴 너의 영혼의 세계야 가상의 꿈 시스템 니가 직접 설계한거야 잊었어? 어 맞아 영혼의 세계 수면실에서 수면을 취하면 뇌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를 불렀잖아 명성이 자자한 천도의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야 나와 동료들 모두 기뻐하고 있어 모두들 맞지? 그들은 이곳에 없어 모두 너의 뇌속에서 만들어진 환각이야 아니거든? 너 미쳤어? 깨어나 여긴 현실이 아니야 니가 어떻게 알아? 현실이 뭔데? 꿈은 또 뭐고 그런 경계가 정말로 존재할까? 우리가 자신의 믿는 버전을 선택한 건 아니고? 어쩌면 여기가 현실이고 니가 생각하는 현실이 꿈일 수도 있지 어찌됐든 날 먼저 내보내줘 응? 나간다고? 니가 들어왔잖아 이 미친놈아 왜? 어디로 가려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 정신차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봐봐 그런 꿈같은 소리 그만하고 됐어 나를 참 불편하게 하네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대화를 하려면은 이 노가다를 또 해야돼? 뭐야 이거 어둠의 기운이 나를 쫓아오네? 타임... 시간제한 같은게 있나? 그건 아닌데 그냥 가자 이건 나의 기운이 나를 죽는다 아 오 벽을 만들면 쟤네 공격이 안 통 어 어 하아 야 저 촛불이 그거였네 전부 다 아이씨 촛불이 다 저거 그거였어 애들 애들 뭐 뭐라고 해 장례식 영정사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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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좀 개같이 싸우시네요 지지세요 그냥 짜증나게 하고 있어 무적인 곳에서 자꾸 깔짝대고 있어 개빡치게 이제 한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멀쩡한 애가 두 명밖에 없고 뭐야 뒤에 있는 애 멀쩡해졌는데 여기? 하아 하아 여기 정말 아름답지? 산과 물이 아름답고 돌은 밟..밟아도 달치 않아 공기도 좋고 바람에서 은은하게 과일향이 풍기지 아니면 차향기인가? 다시 마지막 버스전인가? 밑에가 다 가시인데? 얘는 뭐야? 어? 어? 아아 아 저 영역에 들어가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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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구나 아 왜 공격이 안 닿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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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지도 않았는데 왜 맞..왜 죽었어? 보라색 안 밟냐고? 아아 아아 저 보라색 밟을 수 있는 거야? 아아 아아 아 없앨 수 있구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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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아이씨 아악 아이씨 베르 베르 아이씨 어? 뭐야? 아 저 보라색 자체에도 닿으면 안되는구나 아 저건 무해한줄 일단 회피만 중점으로 해볼게요 페링이 근데 왜 안되는거야 아이로 나머지 아이유 으아 으아 아 왜 안 돼 아 방금 질타임이었는데 됐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궁을 안 썼네 으잉잉 한 번 더 아 급했다 하지만 덕분에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애 이제 아 에잇 야 씨X맞네 신경질이 나네 아 왜 이게 안맞냥 아 어 오케이 컷 왜 부정 안써요? 와 존재를 완전 까먹고 있었어요 어쨌든 잡았으니 된거임 영혼의 세계에 성공 아 여동생 아니네 이름이 달라 맛이 좀 간거 같은데? 깨어나기는 했는데? 문제가 있어 오 렉 왜이렇게 걸려? 허! 드디어 단체로 미쳤다 업보를 치르게 될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거야 아직도 그들을 도와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다니 뭐 때문에 너 혼자 괜찮은거야? 죄책감 속에 여기 혼자 영혼의 세계로 도망쳐온거구나 그저? 어디 어디로 갔지? 왜 모두 보이지 않는거야? 내 말 잘들어 니 연구실에 무슨 일이 생긴건지 모르겠지만 니가 병에 걸린건 확실해 그래서 너의 영혼 세계가 굉장히 불안정해 그래? 그래? 그래 내가 그들을 직접 죽였어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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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내가 해쳤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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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이렇게 될줄 몰랐어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건지 영혼의 세계에 팀이 계속 손저러올줄 알았어 예? 너야? 잘됐다 나에게 벌을 내려줘 부탁이야 나에게 벌을 내려줘 나를 탓해 내 잘못이라고 말해 그래 니 잘못이야 날 때려 제발 부탁이야 날 때려줘 때려 못 본척하지 말고 부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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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때려줘 아직 부족해 아직 부족해 나같은 사람은 봐줄 필요가 없어 난 이러기 싫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두가 죽었어 소아마저도 나 때문이야 닫아줘 날 때려 날 때려 강공격으로 조져주마 뭐야 괜히 때렸어 저렇게 흑화할줄 몰랐는데 여긴 제 영혼의 세계여서 제가 거의 무적 아니에요? 헉! 아 어둠세계가 저.. 저거 진실된 세계네 어 나비가 보여준다 이거 지금 보니까 우리 예전에 엄청 재밌게 했던 디.. 디텐션이었나? 그 공포게임 있잖아 그거랑 분위기가 진짜 비슷하다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가정파탄 그거랑 좀 약간 느낌이 많이 비슷하네요 혹시 같은 제작진이여서 그런가 어 환원 맞네 화..환원? 환원 아닌데? 환원.. 환원 말고 그.. 그거 말고 엄청 슬픈 1인칭 공포게임 있어? 얘 왜이렇게 빨리 가 지금 빨리 올라가야돼 지금 빨리 가야돼 지금 빨리 가야돼 쟤.. 쟤.. 가기.. 오기 전에 빨리 와야돼 오지마 쫓아 오지마 쫓아 오지마 성공 으아아아아아 처장했으니까 되스 아 환원이 맞구나 내가 내가 잘못 생각한건 디테.. 그.. 딥오션.. 구매.. 아닌가 아 나 지금 헷갈려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어차간 둘다 좋은 게임이다 나 어디로 가요 얘 지 멋대로 움직이네? 지금 보니까 나비 개세게 때리고 싶은데? 야 너 뭐해! 나도 흑화했다 오케이 그만 아빠가 혀 자르고 눈 뽑고 그게 환원 맞아? 아하하 너네 올라가면 다 뒤졌다 올려줘 아하! 저걸 무시하고 그냥 가네 저 썩을 나비 아하 자 약간 이 제작진은 이면 세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애 그렇지 않아요? 아하 얘네가 만든 게임이 다 그런 느낌이었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뭐해 빨리 와 뭐해 빨리 와 으하하하하하 더욱 꺄어어어어어 야! 집중해야돼 형! 이것만 이거 빨리 올라가야돼 얘 또 왜이래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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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내보내 빨리 떨어진다 아! 아! 아 나 떨어지면 화낼거임 자기한테 니 실력문젠데 왜 나한테 화내면 자꾸 날 산만하게 했어 산만하게 와 드디어 얘들 다 이상해 어머 다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니까 영혼세계 들어갔다가 나온거는 사실이잖아 살아서 나온건 사실이니까 그게 그게 성공적이라고 지금 말하는거야? 애들 상태가 다 졌다군데? 어! 뭐야 기억이 어! 뭐야 기억이 이중우야 너는 진짜 하하하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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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영혼세계에서 꺼지라고 하는거 같네요 그냥 옥세만 얻고 나온거 같은데 이냥 인여인 인 예대인 들리세요? 잘 들려 잘됐네요 소인이 너무 놀라서 전원이 멈출뻔 했습니다 하하하하 한때 신오가 끊겼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부접의 뇌파가 뇌실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 어떻게 한건지 모르겠어 헤어엢!! 저게 다 뇌야???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영혼의 세계로 끌고 들어갔더라고 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기로 들어가지게 된 거구나 영혼의 세계? 휴면 중인 사람의 의식과 서로 연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예요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했더니 정말 다행이네요 별일 없으셨다니 다행이지만 아니야 한 다섯 번 정도 죽었어 답변 소식을 전해야겠네요 제가 확인한 결과 연산실의 태양님은 이미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어? 아 죽었구나 쟤도 태양님의 의식이 영초에 저장되며 견고한 암호가 설정되었습니다 그가 옥새를 꼭 쥐고 있다는 의미야? 맞습니다 안에서 무엇을 봤든 다시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어 어차피 그녀에게 할 말이 있었어 준비가 끝나시면 언제든지 부자배 영초를 마주보고 의식 연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떤 감정에 밀려들더라도 그의 것인지 대인의... 그의 것이지 대인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잃지 마세요 그 엄청나게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나 보다 어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다 장막으로 막혀있었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내가 어 여기 뭐가 달라졌네 했는데 어 그래 저 뒤에 지금 이렇게 돼있는 곳 있잖아 여기가 원래 불투명했었어 근데 이제 보인다 요시 카우 스킬도 두개가 있네 그러고보니까 이제 부적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부적을 진짜 한 번을 안 썼네 보스가 많이 어려운가봐 저장 위치 바로 옆에 있는 거 보면 어? 왜 또 나타난 거야 그래 복수를 하러 온 거지 진정하고 대화로 풀어보자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네가 제재를 당할 때 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너를 지켜봤지 하지만 너도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구멍토성인 설계를 논칭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 난 늘 네가 영혼세계를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생각했는데 영혼세계는 완벽하지 근데 너무 완벽하다는 게 문제야 오래 지속되는 아름다운 꿈이라 태양이 지지 않고 생명이 끝나지 않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시간이 지나면 어디가 꿈의 세계고 어디가 현실인지 기억 못하게 될 거야 언젠가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깨어나기 싫은 사람들도 존재할 거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정했지만 이런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어 왜 일찍 말하지 않았어 너의 상황을 아니까 너를 원망할 수 없어 나를 원망한다고? 네가 사람들한테 그 길을 가도록 한 거잖아 아 걔 망나니 같은 대화법이네 내가 원망하지 않는다니까 잘못 알아듣고 자기만의 해석하는 나 이런 사람 너무 싫어요 싸대기 5만 대 받을 준비하세요 무슨 영생로 계획이니 무슨 영춘이 그냥 무덤인 거잖아 우린 모두 죄인이야 살인자 모두 니 탓이야 나한테 시간을 줘 우리가 함께 모든 걸 고칠 수 있을 거야 너무 늦었어 너한테 지금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어 나를 죽이던가 나와 함께 남아서 속죄를 하든가 와씨 생각보다 쉬운데 어 이거 2패 무조건 있다 이건 뭐 그냥 2패 수준도 아니고 저건 그냥 연습게임이었네 오 야 때리려고 하면 다 환각인데? 와 진짜 선맞네 나 어 나 돈을 안 잃어요 꿈속세계여서 그냥 영혼세계에서 퇴출당했다 정도로만 해석하면 되려나? 너무 슬픈 싸움이다 난 이룰게 없는 싸움 아이고 아이고 네?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세요?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세요? 하하하하하 클릭 진짜다 진짜가 있네 어 근데 뭐가 진짜지? 와 진짜 어렵다 와 진짜를 찾아서 패야되네 나 이제 진짜 잘할 수 있어 감이 왔어 헤헤 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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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느낌이 왔어 아니 미친 지금 보니깐 아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와아 진짜 정신없이 때린 아 맞다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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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을 왜 안쓰는거야 근데 부적 언제쓰지? 근데 나 부적쓰는법을 까먹었어 부적어떻게쓰죠? 부적안쓴지너무오래된데 야 부적쓰니까 딜이 아주그냥 살려주세요 아 부적쓸려고하니까 뇌가 꼬였어 부적 못쓰 아 이제 부적을 길을 안모아도 되지 그냥 살살 탁탁 쳐볼까? 한번 시험삼아서 해봐야겠다 아니 왜 기술을 배웠는데 쓰지를 않니 안터지는데? 터지고 있는거야? 안터지잖아 이렇게 해야 딜이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 스킬을 배웠는데 스킬 어떻게 쓰는건지 모르겠네 잠깐만 기다려봐 부적이 적군 명중시 일정시간동안 지연후 자동폭발 행운유수로 바꿔야되나? 아 행운유수 강화구나 스킬 이름이 아 부적폭발시 누적된 모든 내상을 직접 데미지로 전환 아 이러니까 발동이 안되지 행운유수로 바꾸고 하자 그러면 들어와 들어와 호우 오케이 이제 감 잡았쓰 오이씨 아 이거 부적을 붙이니까 분신이 사라지네? 이거봐 어어? 아 이제 공략법을 알아버렸다 이제 부... 실체만 찾으면 돼 재다 아아 피했어어 아 이게 막 어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자! 이제 느낌 확실히 알았죠? 이번에 무조건 깹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패턴도 다 파악했고 끝났어 끝났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먼저 하고 때려야 되니까 그게 더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에도 불구하게 받을 때 Hier 그리고 Loo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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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bellege 여름에 두 않으세요 아주 어려운 기준으로 분간을 마시는 거 самых 앞부분입니다 비키니더라도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비키니더라도 기준으로 오고 싶습니다 비키니더라도 사이는 동반한 경기 이 쪽에 정말 기분이 좋은데 비키니더한 경기들이 분명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비키니더 괜찮은 것 같아요 비키니더 고히는 좀 더 멀게 일을 세워진 것 같아요 비키니더 고히는 괜찮은 것입니다 들어와 1 2 2 2 3 2 3 4 4 4 5 6 6 7 뭐가 문제인지 알아서 해결을 했고요 문제 없이 깰 것 같습니다 컷 뭐야 안 끝났어? 3패가 있어? 야! 와! 저기를 막 기어이 가가지고 때리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패턴이 꼬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못 때릴 상황이면 그냥 포기를 해야 돼 확 포기를 하고 뒤에 그 뒤에 나오는 애들 파회하면서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3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만 하면 4패도 할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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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저거 어떻게 피해? 에? 아니, 저 감도 안 오네. 저거 어떻게... 어떻게 피하지? 아... 내리칠 때 막... 막기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나 따라오던데? 기 모을 때 가운데 나방을 때리는 거 아니냐고? 아, 기를 모을 때 뭔가 약점이 생기나? 그럼 지금 나머지가... 그럼 지금 나머지가... 얘를... 얘를... 와... 없는데... 뭐 어차피 한방이니까... 잘해보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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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진짜도 있는데? 야아! 진짜가 섞여있네... 이럴때만 가끔... 이럴때만 가끔... 이렇게 피해주고... 아우... 모르고... 두번이나 마셔버렸다... 차 뗐다... 포션이 없다... 아니 쟤는... 씨... 기를 모았다 때리는 게 어딨어... 아니 개색... 이제 아예 분신들... 섞여서 그냥 공격을 하네... 따로... 따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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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진짜... 다 잡았는데... 오케이... 근데 알았어... 좀 방법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잘만 해보자... 다 잡아야... 페이드 verg 지금 정신 나가겄네 지금 정신 나가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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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려웠다. 와... 우와... 제정신이 좀 들어? 나한테 추잡한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영초의 생명유지 시스템을 차단했는데 오히려 악몽에서 깨어낼 수가 없었어. 아무래도 누군가 네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아서 너의 대뇌를 영초에 넣은 것 같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처음엔 참 답답했어. 너 소면 시스템에서 어떻게 악몽을 꾸는지 하고 말이야. 어쩌면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게 안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 네가 들어온 후 난 그저 이런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봐주길 원했다는 걸 알았어. 누군가 나를 비난해야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끝날 수 있어. 난 널 구하러 온 게 아닌데? 이건 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야. 이런 말을 네 입을 통해 들을 줄 몰랐네. 마지막으로 너랑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기뻤어. 옥세 내놔. 잘 가. 옥세는 주고. 옥세는 주고. 근데 내 죄는 뭘까? 저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아? 난 나의 죄와 마주했어. 이제 네 차례야. 상사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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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estens.. 뭐야? 왜이래? 어머 뭐임? 어머 뭐임? 어? 항아가 설마 죽었어? 어? 아닌데? 그 반대가 됐는데? 미스 미스 음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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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좌 목세 뭔가 이상해 이상한 점은 이걸 읽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세계 시스템의 메인 책임자로 시스템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걸 먼저 발견했음에도 대세로 인해 론칭을 막지 못했다 동료의 죽음 때문에 신마가 된 그녀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뒤에 뇌 꺼졌어요 켜져 있었던 거 꺼졌어 아 그리고 여기 옆에 시체 있네 예 대인 다시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계각으로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래 출입하는 고멍노대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구역 전력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대인의 전문 분야라 제가 함부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 알았어 최대한 빨리 돌아가볼게 큰 도가 와 진짜 간발의 차로 잡았다 그치 어쨌거나 이상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인트로를 이 게임의 인트로를 봤을 때 그 10왕 중에 가장 권위가 센 어떤 여사 같은 존재가 있었잖아 걔가 낭떠러지에서 나를 떨어뜨렸잖아 그때도 심장이 드러나 있던 상태였고 고목이 나를 살렸거든 근데 어렸을 때도 저렇게 실험을 하다가 폭파돼서 내가 죽었다고? 혹시 내가 항아 아니야? 둘이 생긴 것도 비슷하잖아 모르겠네 뭐 어쨌거나 항아가 나를 살렸거나 내가 항아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 그럼 지켜봅시다 항아가 어떻게 살렸냐고 아까 막 울었잖아 우니까 막 초록색 기운이 생기면서 덮었잖아요 고목이 우리를 고목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단 말이지 어? 항아가 고목에 먹히고 고목이 나를 치료해준 건가?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죽음을 겪을 때에도 고목이 나를 살려줬던 건가? 그게 나의 죄인가? 항아를 희생시킨 죄?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일단 보자고 그냥 플레이를 계속 해보자고 이거 찍고 이거 찍으면 되겠다 아 돌아가야 되지 어? 아 통로가 막혔구나 그냥 걸어가야 되네 너 뭐야 침대다 너 원래 없지 않았어? 400금아? 왜 이렇게 싸? 칩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고물가 시대에 좀 싼 친구가 나왔거든요 소개해볼까요? 이리와 이정도면 잠깐 코 좀 풀게? 아 오늘 알러지 반응이 좀 심하네 애들 나 어디갔어? 아 여기 다 몰려 있구나 뭐 어째 된건데 또 V열 기계에서 지금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거야? 아 어 오 드디어 정신차려 눈이 피투성이고 입술이 창백해 얼마만에 일어나는거야 물을 얼마나 안마신거야 무슨일이야 뭘 봤어 뭐가 아냐 방금 부모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얼마나 말했지 며칠이 지난거 같아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상하네 어디로 간걸까 현실이랑 가상세계를 분간하지 못하네 사용자가 현실과 가상을 혼돈하기 시작하는 것은 전형적인 현실환상 불균형증의 초기 징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떠났나요 정말 아쉬워요 헤드셋을 너무 오래 착용해선 안돼 그러면 아플수도 있어 알겠어? 어린아이는 못 알아듣죠 왜 존댓말 하세요 또 그래도 안돼요 이 장치를 치우는 것이 좋겠어요 하아! 절반 정도 밖에 플레이하진 이 게임이 있어 그걸 남겨둘 수 있어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 않을게 약속해 왜 또 반말해 얘는 한 번에 30분만 착용하고 10분마다 일어나서 걸어 다녀야 해 얘네 사춘기야 절시보고 다 똑같은 컨텐츠 절통? 절통이 누구였지?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절통? 야 근데 여기 봉거지가 점점 그 헌헌의 흔적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아요? 여기 여기 그림도 있고 아 뭐야 아저씨 그림 짜증나 젖이 왜 이렇게 커 오 아 맞아 표창 새로운 화살? 만들어 지옹 심영전이 나왔어? 뭔 소리야 이 화살은 적군을 추격할 수 있어 으응 심영전 추적표창을 기반으로 만든 화살 발사시 표창 모양의 화살촉을 다수 형성하여 적군의 동향을 추적 고정 타겟팅 헉헤 야 오늘 아 알러지 반응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되겠다 아우 나 죽겠다 지금 아우 나 죽겠다 지금 오늘만 재채기 몇번하냐 아 집 청소도 좀 해야겠다 애들 털이 진짜 너무 많은가봐 뭐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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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기술 배워야되네 오 이제 2단 점프인가 지금이야말로 2단 점프가 아님 나 배울게 없어 진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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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이 험전할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물리적인 속박을 초월한 느낌이야 공사의 전투기 수립 개발된지 20년이 넘었으니 이제서야 큰일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 이제 못가는 곳이 없다 다 갈 수 있어 공중에서 A 클릭 야 근데 설마설마 했는데 진짜 2단 점프를 주네 대박 어? 뭐지? 뭐야 뭐야 왜 왜 아직 정신세계야 그 할아버지 만나나? 오랜만에 그러네 아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여기 났는가? 아까 그 무사세요? 아아 스승님이구나 아까 가면 쓰고 있어서 못 알아봤는데 나한테 기술 전수해 준 사람이네 방사단을 이끌고 은퇴하여 무위치를 제창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더빙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 이거 알레르기 때문에 지금 눈이랑 코랑 성대가 다 부었어 아 죽겠다 음 어허허허허허허 여기가 무극의 땅이야? 정신세계인줄 알았더니 현세로 돌아가려면 또 돌아갈수도 있나보다 영겁의 우주와 비교하면 우리네 집착은 아주 사소한 것이지 않겠는가 이제 2단 점프 배웠으니까 여기 올라갈 수 있겠다 못 올라간다 이런 C봉박 어떻게 2단 점프를 배웠는데 여길 못 갈 수가 있죠? 반대편으로 가보자 반대편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네 너 뭐해? 내가 준 칼로 놀고 있는 거야? 내게 준 큰 칼 기억해? 오 거미 엄청 잘드네 아이오 아이오 애가 너무 순수하네 아 여기도 못가 지붕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아니 나중에 3단 점프도 배우나?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야 저기는 여기가 안 닿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냐고 벽을 부술 수 있을 것 같다구요? 무슨 벽 여기? 나무를 키우라고? 무슨 소리야? 야 공략을 알려주면 어떻게 해 우리가 진짜 진짜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 그거를 우리가 직접 알아내야지 야이씨 그니까 여..여기쯤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되는건가? 나무를 어떻게 심는거지? 아휴 아휴 죽겄네 로케 아휴 아 근데 나 그동안 진짜 꽤 오랜 시간동안 알러지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이 감각을 오랜만에 느끼니까 되게 나 고통속에서 계속 살았었다가 여기 이사오면서 되게 괜찮아졌구나 라는걸 느꼈어 근데 다시 아..다시 나빠졌네 여기 관리 잘 해야겠다 이제 앞으로는 행운 유수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봅시다 기 모으는거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렇게 하고 그건 매니저님이 바꿔주실거야 그렇죠 매니저님? 매니저님? 매니저? 어 있네 매니저 일단 히든 또 모으러 여정을 떠납시다 2단 점프 할 수 있으니까 못가는곳들이 가족에게 되지않을까 저기 그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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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단 점프 너무 편한데 그래 여기 그래 여기 속나곡 공중 및 방향키가 아래로 향할때 RT클릭시 빠른 추락시전 해당 소식으로 전투중 공격 회피 오 이런게 있네 여기 위쪽은 뭐죠? 위에서 떨어질 수가 있네? 아 여기서 떨어지면 되나보다 근데 난 저 여기가 막혀있거든 어떤 길같은걸로 막혀있어 그걸 열어야되는데 못가는디 여기 어딘겨? 아 여기네 아 내가 방금 말했던 곳이지? 아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여기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고 아 여긴 그냥 아래키 누르고 점프하면 떨어지는 거였네 아 지금 알았구요 여기에서 놓친 히든이 있어요 그러면? 없는데? 뭐지? 와 2단 점프 너무 편해 와 와아아아 이런 데 다 올라갈 수 있어 흠 어디를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아 이런데 올라갈 수 있나? 오 이거 잘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음 오! 맵도 이 위로 더 안 보여지는 걸로 봐서 맵은 이게 전부 다인 것 같고 좀 둘러보자 분명히 놓친 무언가가 있을거야 깔 저기 저기 올라갈 수 있게 해줘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야 저 위쪽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나중에 막 3단점프 있어용 이러는거 아니죠 여기도 뭐 안먹었고 아니 안먹은게 왜이렇게 많아 여기 한번 찍자 여기 한번 찍자 야 히든 다 찾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던거나 해 달성도 100% 찍고싶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될지 그 안드로이드 친구가 알려줄거야 다시 물어보자 천인구역은 요지유적 위에 있어서 조금 위험하지만 바벨탑에 오르면 잠입할 기회가 있습니다 요지유적 혹은 구망 홍농당 뒤 동굴을 통해 도교석굴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에요 어 여기가 요지유적 어 저기 위쪽에 엘리베이터 표시가 있긴 하네 도교석굴 홍농당 이렇게 길을 상세히 알려주시다니 오케이 요지유적으로 갑시다 2단 점프 드디어 이거 막을 수 있어 으어!!! 중급 부품 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2단 점프가 되니까 가볍게 새로운 지역으로 아 왜 이렇게 컨트롤이 마음대로 안 돼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발판 밟고 위로 올라가야 될 듯 벨립에서 타고 위로 어우 분위기가 확실히 이제 어려운 곳이라는 게 나오네 바벨탑이야 여기가 저거 집으면 맞아요? 아아악! 그렇군요 밧줄이 왜 빨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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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악! 아니 미친! 여기가 아마 세이브 지점이지 않을까? 여길 한번 확실하게 밟아주고 저기가 너무 수상한걸? 여기? 그치. 상자가 있죠? 뒤져버렸죠? 중급 부품 되게 조용하다. 그치? 어휴... 어휴... 야! 아니 2단점프 줬다고 맵을 이 지랄로만... 욕하지말고 이제 2단점프 줬으니까는 그냥 지들 멋대로 맵 만들겠다 이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악 어? 아아아아아아악 2000 오품 星 쓰읍 앞 앞 앞 내 Az 앞 앞 앞 어어어어어엉 개빨리 가야되네 여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 빨간색 밧줄을 비활성화하는게 있나봐 아니면은 여기를 돌아오나 아니 왜 밧줄 안잡혀 아 감사합니다 발판님 이게 뭐야 미립객 시체 무명의 태양인 요소 바로 얼마 안남았는데 분명 지원이 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빌어먹을 의에 처주할 것이다 이럴줄 알았으면 집을 떠나지 않는건데 도와 엘리베이터 유전자 변형비료 어? 또 먹었네? 이게 왜 계속 나오는거지? 이게 뭘까? 스킬도 이제 진짜 많이 찍었다 정국뽑 정국뽑 얜 뭐야 또 처음보는 애가 나오네 나 이거 이대로 가도 되는걸까? 엘리베이터를 아직 안탔는데 아예 다른 맵으로 빠져버리네 뭐라고? 뭐야 왜 왜 다른곳이 안봐지지? 파란색 라인으로 점프에 활강진 아 나중에 다시 보고 엘리베이터부터 타야될거 같애 그럼 오른쪽에 길이 있는거 같다고? 여기 말하는거야? 그래 저길 지금 갈수가 없다니까? 내가 아까 봤는데 빨간색 로프로 길을 완전 막고 있어서 못가 로프를 대쉬로 통과할 수 있으려나? 그건 시도를 안해봤는데? 어? 아 통과가 되는구나 아아악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니 아오C 이게 뭐야 독극물 향채 한나라 남쪽에 사는 독초로 유전자의 영향으로 인해 누군가는 향기롭게 누군가는 지독하게 느껴진다는 연구로 밝혀졌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시도도 안해봤을거 같애요 근데 왜 발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라고 말하자마자 없어지고 있지? 속상하지? 무섭지? 한 번에 잡았지? 개이득이지 엘리베이터 타보자 음 열렸다 어 여기 어딘지 알죠? 우리 저번에 어? 여기 숨겨진 엘리베이터가 있었네? 근데 다 잠겨있네? 뭐지? 이랬던 엘리베이터의 위층 바벨탑이 열렸습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주식을 취하고 넌 뭐지? 자 죽지 약하지 아이고 뒤질뻔했지? 숨겨내지? 숨겨내지? 컷했지? 아 왜이러시지? 어후 어디가시지? 뭐야 왜 안되.. 아 파란색 라인에서 B키를 눌러야되는구나 여기에서 B키를 막 연타했더니 자동으로 점프해서 잡아줄줄 알았어 Sketch 야이씨 나 떨어지지 스티 나에게 덤비시지 어리석지 너 뭐지? 슛! 어? 이거 치면 발판이 생기지 생기셨다가 사라지지 쟤네 이제 기본공격이 강공격이네 저 화염공격 피했지 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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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색 와! 대박 뭐인? 얘가 갖고 있잖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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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너무 무섭다 와 얘들 다 너무 센데 잠을 수 있다 흠.. 오른쪽부터 가볼까요? 엘리베이터가 있네 오른쪽에 상자 넌 넌 뭐야? 아.. 여기 못 올라가네 아.. 키 헷갈려 아.. 저기 어떻게 가요 아.. 저기 어떻게 가요 아.. 일반 노사구나 쟨 뭐야 또? 컷 컷 컷 지금이야 야이 이거는 오른쪽 맵으로 갈 수 있는 승강기고 이거는 오른쪽 맵으로 갈 수 있는 승강기고 그런데 왜 캐릭터가 기칼에서 젠리츠 잠자는 모습이랑 비슷한거지? 그리고 플레이님 예전에 하셨던 탭은 마스터 시작했는데 넘 재미있네요 어? 생각해보니까 이게 노란색 도포라고 하나? 이게 제니츠 좀 닮긴 했다 중급 부프 와.. 도대체 무슨일이 있는거죠 저 위쪽은 지금 저기 위쪽은 내가 못가니까 위를 통해서 가는거 아닐까? 여기서 떨어져보죠 여기서 떨어져보죠 어 맞네 어? 저걸 어떻게 가지? 소úp 자 쟈 젠 어떻게 가지? 아 도보다 어디 가지? 6 도와 쟈 어떻게 가지? 못가 야 저기 못가 내가 여길 내려가 점프해 발판 밟아 그럼 벽이 사라지잖아 내가 성공적으로 저기 올라가서 대쉬를 했다고 쳐 저 위쪽에 있는 발판 어떻게 밟을건데 여기는 지금 내가 역방향으로 온거같아 맞네 여기가 최종 목적지고 또 점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아 발판 밟고 아 그러네 갈수는 있을거 같긴하다 다시 한번 해볼까 아 근데 님들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거 아니에요 내가 그 컨트롤이 가능할거라고 봐요 아 아 가능할거라고 보냐고 아 아 아 아 진짜 개빡치네 이씨 와 해냈다 미친 하면 다 된다 알말이야 하 하아 음 역순이네 역순으로 밟고 한번에 가야돼 오케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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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땐 이씨 이씨 아 까비. 한방에 안죽네. 그럼 한번 더 쏴아! 이즈이 아 미안. 와 이런 발판 맵에서 저렇게 공격을 하니까 진짜 좀 속상하네. 지금 역방향으로 왔다. 핵. 와 씨. 너무 느리게 쳐. 저기요? 됐다. 하나. 아 근데 세이브 없냐? 나 얘 슬슬 쫄리는데. 쟨 뭐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부적 붙여서 조져. 내려가. 와 시옷 켜시대. 휴식. 휴식. 아. 나이스. 왼쪽에도 길이. 나 있는데. 위쪽 먼저 마저 더 보자. 나이스. 어. 빨간 공격하는 벌레구나. 공중 애들은 부적을 잘 붙여서 공중 콤보 하나 둘 셋 넷 파 하나 둘 셋 넷 하면 웬만하면 다 죽네요 보스전에서 배우는 콤보 뭐잉? 그거 아니야! 그거! 아아아아아아 그래 어 이거 어떻게 때리나? 이제 고물가 시대여서 그런가? 아 조졌네 이거 지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아 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죽어버렸네 하아...좋다아 게임 너무 좋아 킬링이 돼 우리 장작들 만나라 어어? 우와씨 뒤질뻔 와 내 3,000원 야 지금 써야겠다 안되겠다 알차게 쓰고 옵시다 현철이 없어서 돈이 있어도 만들질 못하네 그럼 창궁 탄창을 업그레이드 하자 많이 쏠수록 좋지 내 발도 슬슬 물릴 상황이긴 했어 깔끔 아이 라라람씨 항상 감사합니다 노드로 돌아가기 좋았다 돈 다 썼다 200원 남았다 나 이제 죽든 말든 상관없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야 그렇다고 이런 애를 아 까비 와 근데 진짜 개많이 때려야돼 뭐야 쟤 쟤 보스 몹도 아니야 심지어 일반 몹인데? 혹시 쟤가 갖고 있어요? 아이고 나 뭐하니 갖고 있네? 가시 뭐하니 와아 내 400원 야 쓰고와서 망정이지 진짜 다행이다 와 쓰고와서 다행이다 아니 저거 어떻게 잡어 잡으라고 있는 애 맞어? 아 잡을 수는 있는데 와 아 진짜 너무 빠젠데 맞 transcends 으아 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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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겨우 잡았다...C... 와... 창사 다 써서 잡았어... 아 쟤 잡으라고 있는 애가 아닌 것 같애 지금 보니까... 뭐 딱히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아이템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야이씨... 제발... 제발... 아이씨... 짜증나... 아이씨... 아이씨... 내려와... 야 여기로 못 내려오네... 이 발판 너머를 못 오네... 아... 진짜... 맵 뒤지게 불편하게 해놨네... 하아... 하아... 쇼트 컷... 어? 여기 뭐 있을 것 같애... 뭐지 이게... 이거 내가 탈 수 있는 로봇이 아닐텐데... 그래서 물이 꺼지면... 어...? 선생님? 근데 뒤쪽에 내 로봇 있어요... 에헤헤헤헤 넌 뒤졌다... 이 개샌개... 기다려라... 으으으 출격 누가 쎌까 막타 으하하하하하 내가 이럴줄알고 해킹을 해뒀지 오 현철 무기강화에 쓰이죠 야 이런 기믹이 아 근데 제 순수실력으로도 좀 잡아보고 싶긴하다 궁금하지 않아요? 패턴도 제대로 못본거 같은데 여기 여기가 엘리베이터 아이 이건 뭐지? 정수 시스템 경고 메세지 천인구역 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모든 승객은 물 사용을 중지해주세요 여기는 물 만드는 곳이구나 식수 식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나비도 통과를 못해요. 아이고. 잘못 눌렀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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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맵 넓다. 왠만한데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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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렇게 가면 빨리 갈 수 있어. 이 설치를 알았어. 아! 아. 내가 이 구간을 살짝. 의심하긴 했는데. 역시나. 못 돌아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 돌아서 가야 되네. 돌아서 가야 되네. 캬. 진짜 좋은데. 왜 자꾸 안 쓰게 되지. 내가 까먹어. 선생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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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키로 증후군. 아하하하하하. 모든 것을 평타로만 잡낸다. 평타와 맞기. 그 뿐. 세 키로도 보면은. 기술 참 많은데. 난 진짜. 온리. 평타와 맞기로만 깼어. 미친 놈이었지. 아주. 와 이거 다시 내었.. 나왔네 안녕히 계세요 어? 여기가 반대편에서 열어야 되는거 살려주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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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어떡해? 나 갈 수가 없는데 이제? 아.. 아.. 아니.. 싫어.. 아 오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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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쪽 혼자 분위기가..되게 쎄 한데 아니었구요 이 밑에 뭐가 있네 와 진짜 이상하게 때린다 쟤 쟤는 패턴이 파악이 안되네 와 똥죽을 뻔했네 그냥 궁 쐬려 갈려 1300원 아 돈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좀 기겁해 보이지만 어 단약총맹이다 일단 살고 봐야지 다 둘러봤다 진짜 다 본 것 같고 저기 오른쪽 리프트 위쪽 엘리베이터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죄송해요 너무 힘들어 엘리베이터를 타자 굳이 잡아야되냐고 일종의 도전 정신이지 왠지 잡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 겁나 커다란 샌드백같이 생겨가지고 우리 저번에는 막 두들겨 맞았는데 이번엔 그래도 결국에 잡긴 잡았잖아 아 저 친구 또 있네 아아악 진짜 개씨 내려와아악 잡았다 부적이 좋긴 좋아 부적이 좋긴 좋아 부적이 좋긴 좋아 아 엘리베이터까지 길이 진짜 왜 이렇게 험난하냐 왤케 험난하냐 왔다 올라간다 뭐야 뭐야 대인 벌써 천인구역에 도착하셨나요? 현장엔 없지만 제가 예상하기에 태양인들의 전용구역은 아름답고 화려할 것 같아요 생활구역의 보안등급이 매우 높아서 휴면기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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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위도는 많을겁니다 아니 뭔가 이상해 너무 조용해 경비도 허술한편이고 또 함정인건 아니겠지 많죠 죄송합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괜찮아 허랑이굴이라고 해도 들어가야 순조롭게 빌겠습니다 뭔가 아름다워 보이긴 하는데 이 보랏빛 안개가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그쵸? 전체 부적 폭발 위력 증가 기력 증가 어떻게 할까 난 기력 증가가 먼저라고 생각해 만일 쓸수록 좋지 가장 좋아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지? 으어어어 뭐지? 아니! 패턴 파악됐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풀을 밟으면 쟤네들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피해? 뒤는 막기가 안돼 와 겨우 잡았다 와 애들 너무 쎄다 뒤돌아서 막아야 되네요 아 여기 있네 여기 발소리 내면은 오는 애들이라 발소리를 안내면 돼 그게 안되잖아? 돈은 많이 주네 그리고 얘네가 나오기 전에 그 특유의 타타타타타하는 그런 부금이 있어요 타타타타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막을 수 있어 맞다른거 오케 여기 조금 있다가 오고 여기 위로 올라가 보자 오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구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여기 여기 엘리베이터 어? 근데 안 움직여 이게 뭐야 점점 이상한 애들이 보이네 어 불이 들어왔다 우리 들어와서 이제 어? 이거 밟을 수 있나? 건물 내부로 들어가진 못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옆에 길이 두 개가 있던데 여기를 봐야 될 듯 우와 침내너 안목은 있으신데 너무 충동적이시네요 칩을 빼면 우리의 인연도 끝나게 돼요 400그마를 가져오세요 왜 지도가 갈수록 싸지냐 맵칩을 복제해드리고 이름 비밀로 할게요 좋아요 이래야죠 어서 받으세요 너무 고마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진짜 고맙긴 하다 싸서 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되기도 하고 그거 얼마전에 패치로 반감됐어요 아아 원래 아 원래 800원 이었는데 내가 플레이하는 와중에 싸진거야? 아 근데 너무 비싸긴 했어 맞아 그냥 지도인데 맵 지도 밝히는건데 스트레스가 너무 컸다 이 말이지 800원 잘했네 패치 잘했네 추가! 아니엘 허아! 진짜 이씨 두마리네 풀 절대 안 밟아야지 쟤네랑 싸울 시간이 없어 살려주세요 아 자꾸 마지막 한 대를 맞냐 빡치게 디지털 공고란 메시지 쟤네랑 굳이 싸울 필요는 없을 거야 그지? 까비 모신데이로 원래 풀 대사가 뭐지? 기억이 안 나네 도망간다 쟤 잠시만요 얘 사라졌어요? 얘 도망도 가요? 야 보물상자 도망갔어 뭐 이런 아 이거 엘리베이터 또 전력 나가있어서 이용 못하구요 내려가서 세이브 한 번 하고 보물상자 다시 찾으러 가자 휴식하면 다시 생기지 않을까? 와 보물상자 도망가는구나 미친네 보물상자부터 그럼 빠르게 컷 하죠 아 오케 올라가노도 오오 뭐야 이거 못올라가네? 하아 엘리베이터 전력 생기면 그때 돌아옵시다 이 쪽도 들어왔을까? 여긴 이건 애초에 엘리베이터가 아닌가? 어? 어? 아 아 막기가 안 돼 얘 지금 보니까 일반인이 괴물이 됐네 그죠 저 보라색 연기맛이고 괴물이 된 것 같아요 히و 히줘 일반인이어서 피통은 약해요 죽지 않는다는게 가장 큰 문제지만 어 경극이다 얘 지금 뒤에서 숨쉬고 있는거죠 얘 살아있는 애지 얘 뭐지 뭐지? 바로 옥세 탈취할 수 있어? 이번엔 보스전이 없는거야? 다이조 하이닝라이 구친 세군 치파구 저 뒤에 숨쉬고 있던 뚱땡이 저 뒤에 있다 보이지? 어? 옥세를 그냥 주네? 어? 옥세를 그냥 주네? 아 뭐지? 네? 어? 예 오랜만에 만났는데 도둑이 됐네? 옥세를 훔치면 의외율법에 따라 서형에 처해질 수 있어 오? 오 존귀한 풍시 가문이 법규에 대해 논하다니 그동안 세상이 많이 변했나보군 여와 하하 솔직히 니가 뭘 하든 관심 없어 근데 오라버니가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연을 보기 어렵다고 하잖아 오키 방금 역시나 그였군 이렇게 하지 니가 가져가야 할 물건을 가지고 빨리 꺼져주는거 어때? 너 때문에 10년에 한번 열리는 연회를 앞당겨 개최해야겠어 준비를 시작해야겠군 연회? 천인구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봤어? 왜? 완공한 후에 본 적 없어? 인테리어는 형편없고 객자는 음식이 엉망이야 그때 복래의 유리사들을 많이 데려왔어야 하는데 잘못 생각했어 그냥 아쉬운대로 있어야지 조건이 안좋아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잖아 내 말은 괴상한 시체 고깃덩어리 그리고 좀비를 말하는거야 뭘 그런거 같고 놀래 헉 알고있네 영혼의 세계에 적응하지 못한 놈들이 뛰쳐나와서 가끔씩 민폐를 끼치는걸 가지고 그래 처음 보는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수백년이 흘렀잖아 위병과 황혼 파수꾼이 해결 못할 일은 없어 하지만 너의 등장은 참 의외긴 해 하하 뭐가 뭔지 모르는구나 아 미안 방금 휴면에서 깨서 졸리네 상황을 잘 모르는건가 됐고 진짜 가야겠어 오라버니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복수를 하려는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너의 사부 역공을 찾아가 괜히 우리를 귀찮게 하지말고 고키옥새 고키 천도의회 시방 중 하나로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천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상나라의 옛 귀족 출신으로 풍시 가문이다 그게 얘야? 어? 뭐야 사라졌어 ㅇㄹ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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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밟고 가야되잖아? 아닌가? 아이씨 아우 살려주세요 아우 살려줘 어? 어 야하 아우 아 진짜 여기가 어디야? 야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데냐? 아니 왜 2단 점프를 배웠는데 못 가는 곳이 있지? 진짜 막 나중에 3단 점프 배우고 그래요? 어 아 아니 왜 올라가지를 못하냐고 위에 길이 있는데 에이에이 왜 Kivolowitz 위에 밧줄이 있다고? 어디? 아! 아 나 쟤 싫은데 쟤 상위잖아 내 힘드지 한번더! 하... 뒤질뻔 공래 소장래서 헌헌에게 줄 수 있... 어 위에까지 있어? 황원 파수꾼 사건 기록 망자가 음식을 훔치려고 주점에 몰래 침입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정신질환이 발작해 자결했다 어 이상해 이게 아닌데 어째서 시스템에서 내가 말한걸 기록하지 않는거지? 우린 또 미친 자리를 처결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전혀 미치지 않았다 헉! 그가 내는 소린 좀 이상하지만 일리가 있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몬스터로 변할거라니 그의 몸에서 고름덩어리가 생겨나기 시작하자 내 앞에서 바로 자결했다 그럴리가 없다 분명 거짓말일 것이다 태양님이 나를 속일 리 없어 굉장히 흥미로운 문원이 있네 오바 엉 기왕 이렇게 된거 여기에서 요렇게 떨어져가지고 요렇게 올라가서 보물상자를 먹자 엘리베이터 자기 키위 농장에? 왜 키위가 계속 나오지? 키위 맛있어 야 방송할때마다 히프미가 맨날 키위를 갖다줘요 약간 사육당하는 느낌이야 여기 맞지? 아 좀! 나 이제 회복략이 없는데? 나 이제 회복략이 없는데? 보물상자 있다 그럼 빨리 궁으로 잡자 이곳에 참여할 때 우린 용차가 없어진다 이건 볼륨이 없어지게 아 웅 웅 웅 웅 웅 웅 웅 오케이 오우 좋아 역시 가치가 있어 저장 한번 하자고 나 돈 많이 모았니? 3,000원 응? 스킬 찍을 수 있겠는데? 폭발 위력 증가 부적이 한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딜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고요 확 체감이 될 정도로 여기 아니지 않아요? 돈도 쓰시지 아 집 갔다 오기 너무 귀찮아 그리고 올릴 거 없어 아 있네 포션 담배 강화 그러다가 죽으시면 한 5천원만 모으고 가자 그래야 뭐 하나 정도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아 이거 재생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빠른데요?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발전기가 있을 텐데 아 아 아 아 아 발전기가 있을 텐데 이 종을 어떻게 하면 저게 이제 뒤에 있는 커다란 문이 열리지 않을까 아 근데 발전기가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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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웃겨 흐흐흐 흐흐 난 그 말이 참 좋더라 내가?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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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다고 하는 거 내가 딱히 웃기라고 한 말이 아니었는데 딱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돼 기분 좋아 필라테스 선생님도 내가 뭐 할 때마다 계속 웃으시더라고 휘픔에도 그러고 어 여기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어 아 여기 발판이 있구나 어두워서 잘 안보여 아 어우 휘픔에 워 아 전장에 있는 놈 좀 이따 보자 넌 뒤졌다 책임이야 보물상자 도망가기 전에 독극물 거북전갈? 우와 꼬리 부분이 꽃이야 색깔이 화려해 펫으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겉에 난 솜털에 독소가 있으므로 아이가 키우는 건 권장하지 않나 캬 부적 딜 좀 더 책임 나 방금 되게 멋있게 막았는데 말투가 좀 그랬어 오 여깄다 아아 아아 살았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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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 제간 줄 알았네 오케이 돈 돈이 된다 불 들어왔구요 돈이 왜 들어와 불이 들어와야지 옷 가게 옷 가게 안녕히 계세요 여기도 불이 들어왔고 여전히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네 종에 대한 기믹이 좀 많이 보이는데 어? 뭐야 뭐야 어 난 다 둘러본 건가? 아 우리 지도 갱신하러 가자 아 숨겨져 있던 아이템에 뭐가 있는지를 어? 아 우리가 여기로 올라왔지 돈도 좀 쓰고 지도 업그레이드 해보자 하아 지도부터 까먹어요 무려 칩이 두개나 있었네 음 에고 어 잔 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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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에 또 느낌표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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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바둑 두자 하아 갑자기? 헌헌이 두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두자고 하네 그래 가끔은 얘도 힐링 받고 싶겠지 걱정거리가 있다는게 보이나봐 예전에 형이 잡아간 그 절전은 아주 나빠 형이 잡아간게 아니라 형을 잡아간이겠지 나도 과거에 많은 사람을 다치겠다는걸 생각해본적이 없구나 나와 절전은 별로 차이가 없지않아 형은 자신이 나쁜 놈으로 변할지 걱정하고 있구나 진짜 나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거라 생각해 약간 어 이거 우리 장작이들이 나한테 해준 얘기랑 비슷한거 같은데 난 꼰대가 아닐까 난 나쁜 사람이 아닐까 하면은 진짜 나쁜 사람은 그런 생각 안해요 라면서 나한테 맨날 나한테 얘기해주잖아 다독여주잖아 이 대부분 어떻게 여기에 두는걸 알았어 뭐야 헌헌 인생 한 8회차야? 말하는게 거의 그냥 세상 통달한 사람인데 이제 자식을 낳으면 좀 저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무궁무진한 미래 그걸 지켜보는것도 굉장히 재미있을거 같애 어 어떻게든 먼저 읽고싶은데 예군이 권리가격을 어떻게 제시하시겠어요? 뭐 완전 그냥 뼛속까지 장사체네 뭐든지 다 거래할라그래 먼저 우리가 같은 책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죠 내가 저번에 진짜 그냥 슥 지나가다가 보던 책이 있는데 그걸 내가 그냥 먹었거든 그거 갖고싶어하는거 같애 옥석 옥석 도대체 옥석을 얼마나 숨겨놨길래 10회 이전의 진도입니다 하하하하하하 화상호 데미지를 받을경우 일부 데미지를 내상으로 전환 장착자가 격렬한 전투중 유지할 힘을 제공한다 아 근데 노드가 진짜 엄청 많이 필요한데 살때마다 가격이 진짜 미친놈처럼 올라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천원? 오천원? 우리 이제 슬슬 헌헌과의 인연을 정리해야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하하하하하 근데 더 웃긴게 뭐냐면 노드 그래봤자 하나야 오천원을 투자해봤자 노드 하나라고 8432 삼천원 삼천이백원 사천 팔백원 육천팔백원 합치면 거의 만원이 넘어가네? 흠 그래 독이나 사자 먼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거 딱 하나 사면 깔끔하게 떨어지네 처먹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나 또 존댓말들 하시겠지 음 아이 쩝쩝충 으에에에 흠 아이적 제작자 측에서는 이게 번역이 완료된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체가 좀 이상해도 뜻은 전달이 되잖아 몰입이 좀 떨어진다 정도지 그래서 아마 수정은 하기 쉽지 않을걸 번역문제 인지했다고 들었다고? 와 진짜? 진짜 번역에 때리고 싶네 스킵이라도 하게 해줘 맞아 제가 꼴보기 싫은데 스킵이라도 하게 해주지 알고는 있는데 번역문제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오 이제 게임 많이 팔렸으니까 인력 구해서 번역 바꾸면 좋겠다 근데 내가 다시 할 것 같진 않거든? 이거 엔딩 보면은 그래도 뭐 그 이후에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몰입감 있게 할 수 있을테니 어쨌든 수정하면 좋지 우리야 인지한 것 자체가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제작진들도 어쩌라고 이러면서 신경을 쓰고 있단 얘기죠 맞아 내가 어느 한순간부터 계속 더빙을 안 하고 있지 않아? 번역이 개떡 같아가지고 흫흫흫 돌아가자 단약 업글 안 하세요? 이런 이벤트가 되게 많아 다들 뭐 때문에 이 신선도를 계속 보고 있는거야 어? 뭐지? 곤륜섬에 은거했다 명사가 담긴 단서를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보물 지도라고? 정확히 말하면 보물 시입니다 시 시를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 그림의 배경에 그림에 쓴 시가 쓰여있어요 중고 퇴앙물 헌혁 시스템 헌혁 완료 관련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했습니다 대박 지도에 표시되는거야? 신선도 장보시 구국의 재물이 곤륜깊은 곳에 있으니 요지 동굴 동쪽 석굴에서 찾으라 부상벽화가 천체를 가리키면 날아올라 보물이 내려온다 보물 위치에 대한 단서가 들어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냥 할 수 있는게 아닌 것 같은데 옆에 또 위에 뭐가 있네 찾았습나요? 혀 깨물었어? 산해구천 이라는 사람을 찾는다고? 니가 산해구천 아니니? 지도 발행해주는 애들 이름이 다 산해구천이긴 해 근데 왜 가면 갈수록 번역이 이상해지는 느낌이지? 나 되게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아 4,900원 4,900원 4,900원? 업그레이드 하는거 5,000원 아니었어? 어? 끝이였네? 그럼 이제 이것들을 업그레이드 해야될 것 같은데 일단 약도부터 올래 내가 이걸 써본 적이 없어 이 표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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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도라고 해봤자 나는 잘 모르겠단 말이야 보스전 때 아무 때나 쓰면은 얘가 알아서 추적하니까 편하려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궁을 타이밍을 봐가면서 썼잖아요 근데 난 타이밍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부적 붙이고 나서 그 직후에 쓰면은 거의 100%의 확률로 맞아 부적을 붙이면 굳으니까 보스가 고민 일단 파래신전부터 업그레이드 하자 잘 안쓰긴 하지만 가끔 쓰니까 현찰 먹었으면 써야지 나중에 표창도 한 번 써보자 한 번도 안 써보고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다 둘러봤나 여기? 뭐야 숨겨져 있는 아이템이 4개나 더 있어? 이 무슨... 지금 보니까 이 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겼네요 나중에 수영도 할 수 있나 보다 물에 빠지면 원래 죽었는데 잠수를 배우나 봐요 저기 안 보이는 지붕도 있고 저게도 뭐가 있을 것 같죠? 나중에 갑시다 일단 왼쪽으로 가야 될 듯 뭐야 왜 훌쩍이야 뭐야 왜 훌쩍이야 뭐지 어? 얘도 점점 좀비화가 됐던 걸까?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적 내가 죽을 뻔한 그 기점 이후로 시간이 확 흘렀네요 과거 회상이 둘 다 컸어 오랜만에 피를 써야 됐네 오는 길이 지체가 됐지만 왔지 약속한 듯 병이 빠르게 퍼지네 며칠 있으면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하지만 괜찮아 두 분은 원래 어디를 가든 떨어지지 못하니깐 며칠 며칠 와 번역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문체가 어쩌면 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군요 어쩌면 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군요 네 다시 변신 건도리 문태 켄모 저 차중세한 누이 보조 olm 암츠 응 공웨이 지패찬 공웨이 지패찬 미순, 농태군수에 동샤아이힛 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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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은 이 죽음이 이 죽음 뒤에 뭐가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나는 과학의 힘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있네요 미친 그리고 가 같은 장소에 여기가? 이거는 완전 그냥 지옥인데 무슨 소리야 이겨낼 수 있을 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저 쪼꼬미 정체가 뭐야 되게 센데 바로 궁 날려버린다 우와 범위 봐 아 좋다 쩜쩜쩜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컷 야 이거 좋은데? 야 이게 이렇게 좋으면 이거 이건 얼마나 좋을까 당분간 이것만 쓸 거 같네요 역시 써봐야 안다니까 써봐야 좋은 줄 알지 아 저 범위가 좀 좁았었어가지고 쓰기 애매하다 제가 생각했는데 업그레이드 하니까 범위가 넓어지네 왜 범위가 넓어진단 얘기를 안해 그러니까 뭐야 뭐야 어어 쟤 잘 알았어 뭐야 귀여워 지금 아니 아 야 진짜 개어렵네 없애 그래 아 진짜라 이거 pler 군신 개씨 아 근데 이게 그 장단점이 뚜렷해 이거는 막대한 데미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정이 되어있을 때 막대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그로기가 없어요 이거는 한 번에 중간 정도의 데미지 그리고 관통 데미지인데 맞으면 애들이 다운이 돼요 으악 하고 그 행동이 캔슬이 됩니다 근데 이건 계속 움직이잖아요 앙 앙 앙 앙 앙 앙 앙 하면서 할 거 다 하잖아 어쨌든 뭐 상황에 맞게 쓰면 될 거 같아 그리고 왼쪽에 지금 약간 둥둥 거리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약간 마치 클럽을 하고 있는 듯한 점점 커진다 소리가 아 이 친구 여기 또 있네 뭐라 leak 잠겨있었네? 쟤는 안 쓰러져 아 맞아 이 벽은 어떻게 부수는 건지 모르겠어 저 친구가 쏘는 걸 피해볼까? 그것도 안 되고 맞아 우리가 저런 생체벽을 한 번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수는지 몰라요 나중에 아이고 구를 다룰 수 있는 포화구의 술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을까? 한층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설마 또 싸우 다행이다 큰일 났습니다 생각하시던 것처럼 데이터를 보니 천인구역의 상황이 범상치 않습니다 천인구역 전체가 특히 득도가니 연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왜 또 반말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 대략적인 분석만 했습니다 보고서를 방금 과봉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직접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런 큰일 났어 정말 정가시게 됐다고 몬스터들 그 괴상한 고기 덩어리들까지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 동포들이 변이 된 거였어 그거 지금 알았어? 그래서 좀비들에게 태양인의 특징이 보였어 그들이 영초에 있는 사람들을 감염시킨 것 같아 하지만 어떡해 천하 바이러스의 경우 이런 상황으로는 변이가 멈췄어야 맞는데 지금으로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내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과거 500년 동안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었어 그럴리와 천인구역은 일반 승객들의 활동 장소라서 언제나 가장 안전했다고 병화나 복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여완은 모르는 것 같아 보였어 그 부잣집 자제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알았어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겠네 아바코스와 자세히 분석을 해볼게 면의체의 확산 범위를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든 옥세를 손에 넣으면 제압할 방법이 있을 거야 얼마나 많은 동포들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찌됐든 우린 포기할 수 없어 그 말이 맞아 태양이 우리와 함께 하길 연락해 우아씨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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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영수탑 시스템 메시지 영혼의 세계 시스템 온라인 현재 휴면 인원 361명 깨어난 인원 계산으로 다시 계산 중 영수탑은 정규형 신경 네트워크가 보여 중출 영혼의 세계 시스템으로 연결되며 10만명의 태양의 승객이 각자 영추에서 숙면의 아름다운 꿈을 무한히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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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진짜 너무 빡센데? 보물성자 어얼 어 살액보품 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박 박 현재 5,000원이나 하는 그.. 응 역시 잔목 처리용으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애 어? 아이C 아아아아아아 짜증나 진짜 여기다 미유 여기도 길이 있었네 쟤네는 그냥 상대를 하지 말자 중급 부품 막다른게? 아니야 보물상자 먹었잖아 보물상자 먹어서 그 노드 얻었잖아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렀잖아 상대모가 장아녀 상대모세 소리가 점점 커진다 어? 아야 억이 발lü 빨리 빨리 후어어 와 여기 세이브가 있었네 오케이 조식 한번 취하고 바로 옆쪽에 클럽인데 클럽 가본적이 없어서 긴장되네요 나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지? 응 이포컷 어 여기 못 들어간다 위에서 내려와야 되나봐 잘 안들어버렸어 네, 잘 안들어버린다 잘 안들어버렸어 상관없어 혹시? 여긴가 본데 우와 이 무슨 와 저긴 닿기만 해도 데미지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야 뭐야 여기 홍등가야? 어머 저 그냥 유흥가네 그걸 방해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연애를 초대를 받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어 아직도 이런 흥이 남아있는지 몰랐네 정말에도 즐거움은 필요하지 누구처럼 매일 인상쓰고 좀비처럼 사는 것보다 즐겁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어? 긍정적인 것도 타고나는 거라고 알아도 너희들은 모래에 머리가 박히고 있어 나가서 봐봐 전인구역이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였어 얼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지금 모두를 깨우면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아 첫눈이 아주 마음에 드니까 태양엔 숙적의 두 번째지 그렇지 오라버니 여기가 우리의 술자리는 영원히 이어질 거야 여기에서 우리의 술자리는 영원히 이어질 거야 음악이 끝나지 않으면 헤어지지 않아 됐어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남은 옥새 때문이야 어서 내놔 너희가 어떻게 타락하든 나는 더이상 묻고 싶지 않아 어? 아 얘네가 두 명이어서 옥새가 두 개나 있는 거야? 좋아 내놓으면 저 멀리로 꺼져버리고 다시 방해하지 않을거지? 엥? 뭐야 오라버니가 뭐라고 하나본데? 헉 네 미술 넘반노 흥 오라버니가 너는 변덕스럽고 권력자들을 적대시한다고 말했어 모든 옥새를 갖게 되면 우리 일족은 불리하게 될 거야 어? 뭐라고? 그가 신권료를 파괴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였구나 역시 오라버니가 생각이 깊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겠네 흐흐 오라버니의 지난번 무술극 공연은 언제였지? 예 정말 운도 좋네 현장에서 스타의 연기를 볼 수 있게 됐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모두를 위해 음악을 연주해야겠어 아니 무급 공연이라뇨 샌드백이 저에요? 으아 야 오라버니 오라버니 상태 싫어해요? 야 이씨 범위가 미친 오우 우와아 와아 야 진짜 공격이 너무 기괴해 하지만 느려 지금 지금 어 그렇지 이걸로 끝날 것 같지 나 나 쟤 회복시켜줘 어 나 뭐 터진다 뭐 터진다 야이씨 불나네 어어 오우 우워 야 이게 이게 무슨 아 오케이 튀어 아하하하하 복수에 포기해 에에에 정비정비 일단 휴식 자 휴식을 좀 취했으니 3,800원 돈 좀 쓰고 가자 돈을 다 써서 노드를 늘리고 어 옥석을 좀 그 하자 아 근데 이거 아 돈이 약간 모자라네 아까 분해를 다 했었어가지고 이제 애들 잡아도 그 돈 금을 안주거든 쟤네들 다 좀비라서 이거 하나만 딱 하면은 3개짜리 탁 달 수 있는데 어떡하지 야 그러면은 그냥 녹아다 가자 어 우리 히든 찾으러 이건 뭐야? 어 여기 두개 못먹었다 아니 여기서 안 먹은 데가 있... 어 저 위를 안 가봤네? 아 2단 점프가 안 돼가지고 못 갔던 곳이 있군 뭐냐 저게 뭔데 아아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는 근데 아예 그냥 내가 할 줄을 몰랐던 거네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은 갈 수 있는 건데 2단 점프가 없어도 갈 수 있던 곳이었는데 할 줄을 몰랐어 대량 복용 시 돈도 많이 안 주네 옹등 주황색 광석으로 초기인간은 이걸 술에 섞어 먹었다 신체가 강해진다고 여겼지만 대량 복용 시 매에우 해롭다 다 먹었네 사계각에 있는 상자 아직 못 열었습니다 여기가 아직 못가는 곳이구나 아닌가? 이제 갈 수 있나?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아아악! 못가네 아니 여기는 내려오는 곳인가? 이건 뭐야? 아니 어떻게 아직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지? 아아아 아까 거기서 나비를 날려보자고? 와 나 왜 진짜 채팅 안 본다나 난 난 쓰윽이야 그러게 왜 나비 날려볼 생각을 안했을까 나는 왜그랬스까? 못자스까? 왜그랬스까? 스까스까스까? 뭐까? 내려차기! 어! 뭐야! 아니 요기에 이렇게 되놓고 있다고? 뭐지? 내가 요기를 안 봤었단 말에 와 씨 어쨌든 찾긴 찾았다 이 맵도 끝났고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되거든요 하아 진짜 노가다다 여기도 다 찾았고 여기도 다 찾았고 여기도 다 찾았고 빨간 맵도 이제 졸업이네 여기 여기 이 두개 좋아 여기 진짜 맵 다 뒤져보자 각오해 아니 분명히 우리 저번에 여기 다 뒤져봤는데 뭐 없었거든? 다시 봐 맨 위에 나비 넣어서 끝까지 가면 나오는 장치 조작해 보셨나요? 어! 야! 야! 나 생각났어 나 생각났어 나 생각났어 생강 생강 나 생강 나 여기다 내가 여기 갔던 곳이다 하고 그냥 빠졌었거든? 근데 갔던 곳인건 맞는데 여기에서 그 컨테이너 우리 저번에 하나 떨궜잖아 그거 로봇으로 부술 수 있는데 그냥 갔잖아 기억나지 얘들아 아 아 그래 이거 아 아 저거잖아 저거 그래서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거고 내가 이거 엘리베이터 왜 있는거지? 그랬었잖아요 저번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 저걸 부수면 뭐가 나오겠지 그래 아 고급 부품 아 좋아 드디어 다 찾았다 아 기분 좋다 심지어 찾은 것도 맛있는거야 성심당해 이 순수 롤만큼이나 맛있는거 음 음 등잔 및 황금바늘 이제 여기 또 찾아보자 여기는 제대로 안 둘러본거 같아 어? 나 여기 뭔지 알아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아 나 여기에서 보물상자 제가 그 친구를 그냥 안 잡았어 여깄다 아이 야 방어막 귀찮아 죽겠네 뒤져 오 오케이 다 먹었지 끝 나아이씨 핫 이제 부품 팔고 업그레이드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가 좋아지고 보스 쉽게 잡고 보스 쉽게 잡고 할 수 있겠군요 오 많이 도모왔다 야 그냥 살 수 있는데 지금? 분해 안해도 살 수 있는데? 야 우리 돈 많이 모았다 그러면은 이제? 아 여기 아니지 옥석 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뺄거에요 건공검 생각보다 쓸모가 없어 어디 보자 총 3칸이나 남는데 기력을 소모해 사거리가 더 긴 참격 발성 장착하면 최대 기력이 1개 증가 정확한 맞기를 시전시 기력 1개를 추가로 획득하지만 장착자는 4상을 입는다 자 데미지를 받을 경우 일부 데미지를 4상으로 전환 칼날이 적군 명중시 소량 4상을 가능하다가 뭔 소리야? 4상이 살짝 회복된다는 얘긴가? 이게 장착자는 4상을 입는다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맞기를 해도 다친단 얘기에요 근데 그만큼 부적을 미친놈처럼 쓸 수 있기는 하겠죠 이거 4상 회복이라고? 거짓말 완벽하게 막았을 때 다친단 얘기 아니야? 뭐 아무데나 가서 실험을 해보자 그러면 아니 여기 이상한 거라고? 뭐 그렇게 쉬 십싹일 리가 없잖아 야 기력도 하나 주는데 기력을 하나 추가로 충전해주는데 내상이 회복이 된다고? 어디 어디 아 아니 아니 몹이 없어 아무데나 왔는데 얘들아 다 어딨니? 다 와봐 지렁이들아 어 자 내상을 입었.. 어? 나 지금 완벽패링했는데 내상 입잖아 이 개놈들아 뭔! 뭔 내상이 회복을.. 회복이 돼 이씨 채팅을 제대로 읽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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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해한 거야? 미 미 미안해 그니까 이거 버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딱히 막 유용한 게 없긴 해 칼라리 적군 명중시 소량 내상 회복 이라는 뜻인 거 같애 그치? 이거 이거를 끼자 오른쪽 위에 건 뭐예요? 적군 처칠시 획득하는 금 증가 우리 다음 노드 활성화하는 거는 얼마냐? 노드 슬롯 얼마인지 한번 보자 아 말 걸지마니는 아 말 걸지마니는 형님을 구하려면 금 이외에도 특정 위병 부품이 필요해요 안타깝게도 문약한 서생은 살인하기에는 힘이 정말 부쳐요 위병을 죽이고 그 부속품을 가지러 가길 바라는 건가요? 단혼도라고 불리며 물귀신이라는 고위 위병이 가지고 있어요 이미 죽였는데요? 위병의 순찰범에는 원인 처리장 깊숙한 곳에 있는 고대 광산 경계 부근입니다 젖었다니까? 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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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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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한편 때문에 자의식이 생겼는데 이런 기저귀 ㄹㄹ ㄹㄹ 대단하네 ㄹㄹ ㄹㄹ 이 선물은 잘 활용할게요 하고 입을 싸아악 닦아버리는데요 넌 뭐하는 놈이니 어! 뭐야 더 못사잖아 이런 여기서 살 수 있는건 다 샀네요 야아 얘한테서 산거 왜이렇게 많냐 ㄹㄹ 약두 사용시에 필요한 시간 단축 이거 하자 내상 회복 속도 증가 이런것도 좋네 지금 보니깐 야 좋은거 많이 파는데 가격도 싸 뭐 살까? 약두 사용시 필요시간 단축? 그래 이게 낫겠다 보스전 할땐 이것만한게 없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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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일단 이거 끼고 싸워보자 그냥 하나는 선물 없냐구요? 뒤지게 많을걸요? 그 주기 싫어요 어? 하나밖에 없네? 빨리 주자 물을 용으로 조각한다고? 맛이 쓸려 없어 음 스킬 포인트도 두개라고? 할게 뭐가 이렇게 많아? 부적 데미지 증가 부적 데미지 증가 오케이 보스 조지러 갑시다 어디 그러면은 나 때려봐 아니 내상을 입어야되는데 아니 내상을 입어야되는데 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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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입는건데 그거 어 공 교체하라고? 딱 뭐로 되있는데? 오메 그래 이번엔 천운신전으로 가보자 경직시키게 내상 그거 어떻게 입는건데 자, 막기 아 이거 막기가 안되엥 에엥 다시 해보고 아 맨날 패링만 해가지고 일반 가드가 더 힘들어 일반 가드 너무 힘들어요 야 뒤를 봐 됐다 입었다 어? 야 회복이 너무 잘 되는데 에? 회복열이 이 정도라고? 야 이건 그냥 다 막으면 그대로 다 회복이 되는 수준이잖아 회링을 할 필요가 없네 가자 야 이렇게 개사기라고? 좋아 음 음 음 一些 ürü 음 하 음 음 ử 아이고 너무너무 가까웠다 들어와 미안 다 잡았는데 너무 너무 딜넣는거에만 치중을 했나봐 우와 다 잡았는데 너어무 너무 딜넣는거에만 치중을 했나봐 우와 와 뒤로 긁어서 내 뒤로 긁어서 안막아졌어 막았는데 안 막아져 안 막아져 아니 공격 방향이 지 멋대로네 아주그냥 공격 방향이 지 멋대로네 아주그냥 공격 방향이 지 멋대로네 아주그냥 아 오 워 다! 나 회복략 다 썼는데? 와 저거 범위가 엄청 넓네 와 진짜 오바야 이 패로 끝나면 정말 다행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3패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너무 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뒤로 숨었어 뒤로 숨어서 이렇게 때리고 있어 그럼 보통 다른 작은 보스는 나를 돌아봐서 내 쪽으로 때리잖아요 근데 저 친구는 내가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고 있는데 그냥 앞을 때리는데 내가 등 뒤를 맞아 그래서 막기가 힘든 거야 와 나 진짜 조그맣다 보스보니까 아이씨 아 이 긁는 공격 되게 생각보다 와아아아 긁는 공격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긁네 이때까지의 보스들은 등 뒤에서 때리면 애들이 잘 그 대응을 못하던 반면에 얘는 등 뒤로 가면 오히려 긴장을 하게 돼요 내가 막기가 힘들어져서 궁 사용 안해요? 아껴야지 야 여기에서는 그냥 평타로 잡아야 2패에서 좀 쓸만할 거 아니야 아이씨 또 많아 와 뒤에 무슨 일이야 와우 야아 또 긁어 이씨 오케이 오케이 포션 2개 남았다 가자 야아 안 되겠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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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쫑 으아하하하하하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게임 하하하하 아 근데 왜 이렇게 재밌냐 되게 즐겁네 얘네가 진짜 그 기분이 좋게 싸우게 하는 게 뭐냐면 패턴이 무작위로 섞여서 나오지 않아요 절대 얘네가 맞게끔 나와요 그 패턴을 알면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 플레이하면서 어려워 보이는데 반드시 틈이 있어 흠 아 흠 흠 흠 으윽 으윽 으악 죽어 죽어 아 살려줘 뭐야 저거? 으악 야야야 너 뭐야 아우 개 와 처음보는 패턴이 나오네 아 궁쓰고 힐하면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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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거든 키를 궁이 바뀌는구나 이게 너무 구석으로 가면 안될 것 같아요 구석으로 가면 패턴이 꼬여요 보스가 구석으로 가면 중앙으로 오게끔 유도를 해야될 것 같아요 쟤가 일부러 구석으로 가게끔 하네 쟤가 일부러 구석으로 가게끔 하네 쟤가 일부러 구석으로 가버리면 쟤가 일부러 구석으로 가버리면은 내가 구석에 있잖아? 그럼 쟤 공격을 못 막아 아 나 시체 먹어야 되니까 아 나 시체 먹어야 되니까 이리와 이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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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내고 구석으로 가지 마세요 구석으로 가지 마세요 야 이 미친놈이 으아 쿵 됐어 또또또또또 또또또또또 또지랄 지금이야 또지랄 지금이야 아아 사연발 쿵 이걸 디립다 계속 쏘는거는 바보 막았다 바보같은 짓이고 끊었다가 교르기시키고 때리고 설마 3패 설마 끊었나 불었는데 회복이 안돼 완전 죽어버렸나봐 오라버니 얼굴 쓰러졌다 오라버니 오라버니에게 어렵게 분장해줬단 말이야 시체가 이렇게까지 부패하다니 설마 입도하기 전에 계속 연주를 해야 그를 낫게 할 수 있다고 계속 연주를 해야 그를 낫게 할 수 있다고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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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돋 어메 어메 소름돋 krym 소름돋 샤웅 pelot 소름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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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 소모 아이고 그니까 남맨인데 서로 사랑하게 된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와옥생 여동생 여동생 여와 오빠 복희 천도의회 시방 중 하나로 짱둥이 오빠와 함께 천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옛 귀족 출신으로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가졌다. 여와는 오빠 복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역공의 중 특수한 혈청을 이용해 복희를 되살렸다. 종말을 맞이하는 많은 태양인처럼 그녀는 감정을 마비시키는 오락에 빠지는 걸 선택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현실을 망각하려고 했다. 얘 뭐야? 그러고보니까 얘네 시체는 흡수가 안돼 어? 오빠가 더 녹아내렸네요? 왼쪽에 뭐가 더 있다고? 천화의 혈청? 여와가 소장한 천화의 혈청으로 아바쿠스에게 주면 천화 변이체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혈청 포장지에 연구소 단속 아이템에 표시가 그려져 있다. 함부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것 같다. 어? 여기 다 치료할 수 있는 건가? 복희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여와의 주실에서 남은 혈청을 찾았어. 어쩌면 천화 변이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괜히 지은 같은 답보 상태에서 이런 새로운 발견들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괜찮으시면 그것을 사계각으로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어. 이번 보스전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역시 실망시키지 않네요. 보스전은 매번 할 때마다 경이로울 정도예요. 그럼 이제 혈청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부술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나 곤히 각이 나온다. 이 말임 살려주시라요. 야 이 미친놈들아. 와 근데 나 포션 그럼 하나도 안 쓴 거야? 야 나 왜 포션이 다 쎄 거야? 보스전에서 한 번도 안 썼어? 아닌데? 쏜 것 같은데? 뭐지? 왜 다시 충전이 되어있지? 몰라. 아 아까 옥쇠 먹을 때 회복됐어? 아 아이씨 뭐야. 잡벅할 뻔. 그... 보스 잡고 이제 혈청을 저... 제 이름이 뭐야? 삐리비리 빠빠빠한테 갖다 줍시다. 대인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이건 혈청인가요? 바로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대인과 과복돼인 응아 모르고 넘어가 버렷. 정말 어려움이 많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서 핵심만 말해.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오카. 이 혈청들은 치료효과가 있는 해두형 약이라기보다는 천하를 변형시킨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계속 변위시킬 수 있는 총매제죠. 혈청을 맞아서 저런 몬스터가 돼버린 거야? 변위체 자체가 다른 개체를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혈청을 통해 변위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허어... 감염도 돼? 필요하시다면 제가 시뮬레이션 연산을 사용해 추정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혈청을 맞아서 괴물이 된 사람들이 이제 멀쩡했던 사람들까지 감염시켜서 이 사태가 난 거군요. 진짜로 혈청을 맞은 사람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됐어. 적어도 원인은 찾았다고 볼 수 있겠구나. 누가 도대체 이런 눈물을 꾸민 거야? 신권룬에서 천하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가 누군지 바로 나오지 않아? 어? 역공? 그가 이런 일을 할 리 없어? 이유가 뭐지? 하늘만이 알겠지. 이제 직접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아바쿠스? 이런 좀비들을 없앨 방법을 찾을 수 있겠어?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얘기해 이런 생명체들의 약점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재생 유전자 배열만 알아내면 이론적으로는 영구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변이체가 다양한 유전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지금은 초기 유전자 자료를 추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초기 세포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지. 어디서 찾아야지? 이런 세포가 태양인의 몸에서 얻어진 것이라면 당사자는 쉽게 노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 강외처럼? 아 그게 아니라면 얘인가? 저번 일을 겪은 후 자라지 않았잖아. 죄송합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강외와 예대인의 유전자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아니라고? 다시 해봐. 얘처럼 기이한 몸은 신권련에 하나밖에 없다고. 내가 조그마한 이유가 성장을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알겠어. 우선 여기까지 하고 비슷한 단서를 찾게 되면 다시 말해줄게.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망설치요. 돌아다니면 되는 건가? 여기까지 무슨 짓을 해도 닿지가 않네. 웅둥이. 묵으라. 잘 먹네. 저 최대 체력 증가. 세상에 이상한 단서를 찾아먹어보는게 되는 것 buyers. 저의 인연이 없다. 일단은 심수한 단서를 찾아봤자. 하지만 저는 impos이 없던 것이며, 지금 이렇게 적어 보이는 것이였다. 와 야 나 최대 체력 긴거 봐 어마어마한데? 뭐야 얘 요리하고 있어? 되는 일이야 어디서 난 상처림이야? 지난 번에 내게 준 레시피를 기억해? 똥부 아저씨도 마침 복례의 음식이 그립다고 해서 내가 한번 만들어봤어 시작 지금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야 서둘러야 해 그리고 밥 겁나 잘 먹죠? 맛이 정말 좋은데 원인이 만들었다고 상상하기 어려워 형은 어때? 이런 시국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니 흐흐 흐흐 모두 같이 했으면 뭘 해도 좋아 요들어서 미안한데 중간에 이 음식 어떻게 먹는 거야 어? 그 음식 완성된거 아닌데? 뭐야 근데 왜 상처림이 올라왔어 이거 그 중국 영화중에 이렇게 막 상 차려놓고 막 맛있게 먹다가 음 이건 뭐지? 꽃향이 되게 진한걸 하니까 아 그거 비누에요 그래서 무악 하고 토하는 그런 영화 장면이 있는데 주성치 영화였어 주성치가 나오는 영화 그립네요 음 그런게 있어 옛날 영화야 보네 돈이 많이 없네 그 동안 계속 밀어왔던 퀘스트를 해야할 때가 온 것 같아 마을로 가자 근데 마을로 어떻게 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여기 막혀있어서 못 갔던 곳 아아 아아 여기 밧줄이 있었네 진작에 가서 써야했던 거를 나비풀 생각을 안해가지고 못 갔던거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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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 아악 하으으으으으.... 아이고 너무 어둡다それで Uh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 보이네 뭐야? 나 뭐의 데미지를 입은거야? 아니 게임 이상해 갑자기 왜이래 왜이렇게 아파 애가 세이브 더 세이브 더 어어어어어어어어 저쪽이 그건가? 참 멀리서도 쏘시네 아하! 오케 오케 아 이게 안닿네? 뭐야! 왜이렇게 커 쟤 아니 아오 후ㅜㅜㅜ 쟤가 중간 못쓰네 하.. 불 좀 키면 좋을텐데 불을... 불을 키고 싸워야되는데 어아악! 진짜 이씨 나 쓴깔 다 나오네 오늘 아니! 아 저기 필격판정 이상해! 됐나? 아 됐다 보스 잡을 수 있다? 아 왜 이렇게 막기 타이밍이 안되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쟤도 잡몹으로 만나면 무난하게 잡겠네요 패턴 알았으니까 잡몹으로 만나면 고물상자 사용자는 소량의 내상을 입음 그딴게 어딨어 왜 이렇게 페널티가 심해 왜 계속 내상 입는데 몸이 안좋아? 운동을 해 비타민 좀 잘 챙겨 먹고 몸 안할때마다 내상 내상 이러지 말고 뭐 개박치니까 뭐해 아야 뭐해 왜 계속 누린내고 살려주세요 피 채워주세요 물이다 어휴 드디어 다 먹었네 오케이 근데 나비 해킹해야될 곳은 못 찾았는데 다른 곳에 있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석굴 통행영패 야 이거 완전 극초반에 얻었었던건데 이걸 지금 쓰고 앉았네 남겨진 메세지 답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는 앞으로 가지 마세요 신에게 복종하면서 무지한 도화촌 사람이나 되세요 잘 살아야 해요 낡은 편지에 적힌 메세지로 무명의 원인이 남긴 듯하다 여기가 거기 아니야? 그 멧돼지 잡아서 내가 헌헌에게 꽃을 가져다 준 바로 그거 기억나 희영훈아 그래 이곳이었구나 내가 물고기 처먹던 바로 그곳 맛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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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헌히 와가지고 땡깡 부려서 맛있었는데 희영훈아 와 뭐야 이 물량전 미친거 아님? 존나 멋있었어 아빤 아빤 아빤안 따라오지마 아 뭐야 얘는 아 뭐야 이런 허접한 애가 보스라니 아 공속 느린거 봐 어 잠몹이 나오네 근데 앗 뜨거 어 뭐야 계속 나오는데 야야야 잠깐만요 미안해요 와 잠몹이 나오는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직도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컷! 쉽고나 쉬워 현찰 아아 여기가 여기네 아아 당신은 신령 목숨을 살려주신 신령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운 신령님이시여 끝까지 보살펴 주소서 됐어 인사가 끝났으면 빨리 정비를 해 남 위병들이 있을지 몰라 도와주는 신령님의 보살핌을 받아 그저그저 그저그저 흥 멍청하긴 그는 신령이 아니야 창피하긴 이런 기이한 일을 직접 겪어도 왜 아직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아 신동 무사했구나 아 바보야 그동안 어디에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는 여기 있어 그는 여기 있어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거야 바뉴우 바뉴우 헛소리 그런거 아니거든 개들 유도 그래 신농 잘 부탁해 그러니까 신령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흥 흥 흥 흥 아우씨 가래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흥 흥 그는 헌원 때문에 온거야 착각하지마 죽지 않은건 너희들이 운이 좋아서라고 마을이 파괴됐으니 앞으로 더 많은 위험이 있을텐데 알아서 준비 잘해 흥 이상한 소리 하지마 마을은 자연재해를 만난거지 큰일은 없어 흥 흥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기원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을겁니다 마을 거리마다 온통 금속몬스터로 가득해 머리가 나쁘지 않고서야 돌아가지 않을거라고 운세 입 닥쳐 신령님께서 아직 보고 계셔 물회를 범하는 것이니 그만 소리질러 진짜 미쳤네 대단하다 너희들과는 얘기가 안 통해 흥 난 상관 안 할테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 신령이 얼마나 널 지켜줄 수 있는지 봐야겠다 신령님이시여 신농에 버릇없는 말버릇을 용서해 주십시오 신농 말이 맞다 살고 싶으면 당분간은 마을로 돌아가지마 모든게 끝날 때까지는 우선 이곳에서 있어라 여기는 은하수 나루토와 연결되어 있어 안전할 거다 이게 신령님 뜻이라면 당연히 따라야지요 신령님께서 계속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재난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요 지금을 사는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신령님 아참 혹시 신농이 폐를 끼치진 않았나요 아직 나를 방해할 수준은 못된다 그냥 시끄럽게 떠들 뿐이지 아 죄송합니다 그 자식이 어릴 적부터 버릇이 없었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농과 만나실 거라면 저 대신 물건을 건네주실 수 있을까 무슨 물건? 여기에 독극물이 있는데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를 해치려는게 아니라 그한테는 괜찮다 이게 그 자식한테는 묘액이라는 거 알고 있다 아 신농의 상태를 아시는군요 잘됐네요 그런 몸으로 혼자 타지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돌봐줄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돌봐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네 그리고 이 독극물을 누가 준거냐고 물으면 길가에서 주었다고만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도화촌을 대표하여 신령님을 배웅하겠습니다 저 여자애가 등 뒤에서 나 툭툭 치는데 돈황 멧돼지의 담결서 부서서 약재로 쓴다 드디어 여기가 열렸구나 한 건 해결 오키 스킬 포인트가 무려 세개 다른 부적은 솔직히 거의 안쓰니까 이런 건 찍지말고 죄송해요. 딸콕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난 어디로 가야 하오 설마 이 빨간 외부 도시도 지도를 얻어야 되는 건가? 지도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죠? 설정이 안 돼요. 저기가 오케이 이제 뭐 해야 되지? 엥? 여기도 안 둘러본 곳이 있네? 안 먹은 아이템이 있어 그럴까? 어? 저 왼쪽 아래 안 봤네? 757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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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거 하나 먹어야겠다. 이번에 산거. 용각산! 이게 진짜 가래가 제대로 낀 사람이 아니면 이해를 못할거야. 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목에 계속 뭐가 걸리냐면 이 찐득함이 진짜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는 가래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거 물이랑 먹으면 안돼요. 뭐 도움이 되겠지. 뭐 보고 있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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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데이터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얘의 영향을 받은 헌헌은 태양인의 지식을 습득하고 그 문화를 깊이 이해했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응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게 앞으로 원인에게 깊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알지 못했다. 어? 야 나 용각산 먹자마자 목이 좀 괜찮아진 것 같지 않아? 목소리가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으으으... 재개...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도화촌을 다시 갔다 와야겠다고? 사탕 씹어먹었어? 이건 금속처럼 딱딱한데 사탕은 깨물어 먹어야지 나도 어렸을 때는 자주 깨물어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자주 녹여 먹는 것 같아요 오 뭐야? 엥? 바보 누가 함부로 나다니라고 했어 내가 분명 여러번 얘기했잖아 아 신령님 오셨군요 말해봐 무슨 일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몬스터들이 하늘을 찢어놓은 이곳에는 밤낮이 사라지고 논밭에서도 식량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 마을에 장정들을 보내면 보내 주변에서 사냥을 할 수 밖에 없었지요 이 아이가 상황을 듣고 돕고 싶다고 하더니 혼자 금지인 동굴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돌아왔을 땐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노란색 큰 뱀한테 물렸다고 했습니다 응? 노란색 큰 뱀? 용과 뱀은 그런 색일 수가 없는데 구토와 설사를 며칠째 계속하고 있어 이러다간 머리가 타버릴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병을 고칠 방법이 있으시지요 원인의 병은 나도 도와줄 방법이 없구나 쩝쩝 하하하하 얜 맨날 나타나 요한 병이 아니라 뱀독이야 그 노란색 큰 뱀을 알아 어떻게 하면 뱀독을 해독하는지도 알고 있고 뱀을 죽여 뱀의 동랑을 꺼내오면 해독약을 만들 수 있어 아니 신농 이 자식 네가 방법을 알고 있었구나 이길 수 없다고 큰소리친 게 그 뱀을 말하는 거였어? 왜? 누가 이기지 못한대 이빨이 날카롭지만 않았다면 쉽게 처리했을 거야 알았어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 내가 한번 해볼게 마지막으로 본건 금지 동굴의 작은 연못 근처였어 설명이 뭔가 애매한데? 이렇게 하자 먼저 사계각에서 기다리고 있어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으러 갈게 기억해 뱀낭이 중요한 거야 실력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먹을 게 없어 어요호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연못?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니고 아까 거기네 오른쪽 끝에 내가 못 갔던 곳 있잖아 어? 이거야? 뭐야 너무 구리게 생겼어? 황룡사 동랑 금지된 석구란 거대한 황룡사 체내에 있던 동랑이다 신농하게 해주면 뱀도 해독제를 만들 수 있다 일반 용사는 독성이 없는데 목장 경계가 파괴되어 마을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래 그래 그럼 저 밑에 있던 연못은 뭐야? 진짜 여기일 거라곤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는데 허허 혹시 여기있나? 어? 아아 여기가 여기네 여기 내가 그 구워먹은 곳이 아야 고기 구워먹은 곳이네 어? 아 꼈쌌 왜이렇게 깔끔한거야! 익숙해서 해독제 넣게 만드누 독소가 내 몸을 거쳐 중화된 이후에 배출되면 해독제가 되는거야 그.. 그렇다는건 님.. 오줌이요?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뱃속에 삼킨 후에 다시? 먹고 뱉었어? 당신과 마셨던 술은 모두 이렇게 만든거에요? 그랜마! 난.. 직접 가져가지 않는거야? 뱀을 내가 잡은것도 아니고 무슨 공을 가로채려고 이 해독제는 당신.. 너만 만들 수 있는데 박수를 받아 마땅하지 그만해 마을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 마을에서 니가 영웅이고 나는 외부인일 뿐이야 나는 외부인일 뿐이야 황룡사 약주 신농이 만든 뱀독 해독제로 무녀에게 주면 중독된 마을 주민을 치료한다 내가 방금 독 졌는데 왜 치.. 나.. 저.. 침 안줘 그.. 존맛침 내놓란 말이야 돌아오셨군요 제 말은 신령님께서 강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닥치고 이거나 빨리 먹여 오오오오오 멀쩡해졌어 착각하지마 감사히 할 사람은 내가 아냐 신농? 다 알고 있는 것 같군 왜 갑자기 말투가 변했지? 갑자기 신령을 공경해야 한다는 걸 잊은 거야? 신령님께 불경한 죄 죽어마땅하지만 부디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 듣고만 있어도 머리가 아프군 이 세상에 진짜 신령이 있다면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어 그냥 편히 말해라 아이고 감히 제가 어떻게 외부 사람들이 저희를 쉽게 없앨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랬군 도화촌의 진실을 일찍 눈치채고 바깥세상에 대해 알았구나 그래서 신을 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해왔던 거구나 그래야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맞기는 했네 편리하게 계속 재물만 바치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까 재물 몇 개만 보내주면 일찍이 깨달아 버렸죠 사람 위에 사람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마을사람들도 너와 같으냐 저 혼자 남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전과 다르다 신령한테 계속 복종해도 마을사람들을 지키지 못할 수 있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보호할 방법을 찾는 찾는 수 밖에 없다 도대체 어 개하노 하유 투하아 하아 좋습니다아 자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음 우리의 목표가 뭔지 나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이웃 기대되나요 감사합니다 수게 하지만 부탁에 못 이겨 결국 도와줬어 난 내가 봤을 때 여기 새해관에서 제일 착한 애가 얘 같애 흐하하하하 이 새해관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얘야 어르신이 새로 만든 일부를 가져와서 감살표했고 내 옷에 찢어진 곳을 꿰매주셨지 마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데 정말 익숙하지가 않네 남들이 잘해주는데 무슨 고민이 있어 바보같은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면 은공이 나를 어찌 볼지 모르겠어 또 그 은공? 너무 많이 언급한다 하! 넌 몰라 은공이 얼마나 억울한지 모두 알면서도 마을이 이상하다고 의심을 했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미친 사람으로 봤어 결국 어느 날 금지구역 깊은 곳에 길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했어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고 마을 사람들이 다시 보도록 하겠다고 했어 내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는 나와 갈 수 없다고 했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아마 위병을 만났을 거다 하지만 동네 바보들은 모르고 믿지 않아서 글이 되었다는 헛소문을 냈어 언제부터인지 모두 무녀 한명을 선택했어 이 무녀는 은공의 일을 가지고 모두에게 규칙을 지키라고 위협했는데 나는 그의 헛소리를 들었지 설마 그를 찾기 위해 이곳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야? 처음엔 그랬는데 할수록 그가 살아남았을 것 같지가 않네 됐어 적어도 여기까지 왔으니 은공이 내게 알려준 게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 나는 더 대단해질 거야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 의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당연히 혼자 길에 따설 수 있어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운지 상상할 수 없을 거야 잘 생각해 얘가 이렇게 삐딱하게 구는 것도 자기가 존경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마을 이상하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진실을 무시했던 거군요 나 어디가라고? 뭐라구요? 당신이 젊음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고목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나 어디가냐고 쌍놈아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힌트를 달라고 일단 나 여기 저 보스룸 갈 거야 아이템 못 먹은 곳 아니 여기 그 저그족같이 생긴 애들 어? 거기를 가야 뚫고 가야 되는데 벽을 뚫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주인이 죽었는데도 계속 이러고 했네 아 아 아 아 뭐야 야 저 꽃을 부셔야 뭘 얻을 수 있나봐 그지 저 꽃이 아이템인가 본데 여기 지금 지도 보면은 아이템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얻을 수 있는게 저 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개지롱 아니 이거 치료제를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치료제가 자라지 않은 태양인의 피라고? 동굴이 어디야 구리구리 동굴이 어디야 어느 동굴을 얘기하는 건지 나 모르겠어 여기? 여기? 메 모른쪽 끝? 아 도교 석굴 오케이 가자 아 그러네 여기 밖에 길이 없기도 하네 여기 2단점프로 갈 수 있는 곳이지? 음 2단점프로도 못 가는 것 같네요? 아 갈 수 있다 오 올라왔다 올라왔어 오! 올라왔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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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기옥 제3식 궁극기 시전시 기력 2소모 기를 칼날해 주입시 더 높은 데미지 부여가는 궁극기가 뭐야? 나 지금 먹을 수 없는 아이템을 좀 어거지로 빨리 먹었나? 혹시? 이게 뭐야 나 궁극기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평타 공격에 3타가 강해지는 거라고? 그게 궁극기였어 우리? 궁극기 그렇게 보잘것 없는 거였어요? 실망 난 믿지 않아 다른 기... 어? 다른 공격기술이 또 있을거야 친구 역시 왔구나 왜 갑자기 반말이에요? 서로 원래 존댓말 했잖아요 또 번역 이상하게 해갔네 내가 여기 올 줄 알았나? 우연해 일치야 하지만 듣기 싫어도 내 얘기를 들어야 해 말해봐 너는 뭘 하려고 도교석굴에 온거지? 나도 마침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어 도교 성인들을 위해 향을 피우러 온건 아니겠지? 이 지역을 관리하는 태양을 찾으러 왔다 태양인 너도 알거야 점술사라고 그거 난데? 누가 봐도 얘 아니에요? 눈으로만 읽읍시다 뜻만 전달되도록 내가 이거 글을 읽으려고 하니까 아 몰입이 안돼요 모자 음 음 음 음 음 테유 마 시훈 어 어 어 어 어 어 가산을 탕진해도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대박 오 우와 뭐야 어 어떻게 나왔어 흐어어 아 역시나 항신이여군 하 마우초 마우초 뭔데? 한 사람의 운명에서 엇갈림이 관찰되는 것은 지난 수천년 동안 극히 적은 일이었어 뭐 뭐 개설이야 아까 혼자 주.. 중얼거린건 뭔데 미안 친구 그건 감히 말할 수 없어 나의 왕실로 와 동굴 깊은 곳에 있어 왕실? 너는 왕족이야? 그럼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왕족이야? 그럼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쟤와 나이가 맞지 않아 희어와 관련된 자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 제가 시방 중 하나네 그럼 쟤도 보스겠네요 괜찮아 나도 방심했다 그 자가 회춘할 줄은 몰랐어 아 어쩐지 너무 젊다라.. 젊다라니 회춘한 거였구나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잔 예측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그가 어떻게 태양인으로 뽑혔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어서 그를 쫓아가야겠다 도대체 무슨 꽁꽁인지 알아봐야겠어 오카 어 여긴 왜 어두워요? 여기 뭐 있어요? 뭐..뭐지? 저기 왜 찝찝하게 어두워 뭘까? 희어엌 헤엑 돈을 무슨 800원이나 줘? 미친 흠 뭐야 저거 아하 저렇게 공격하는구나 이거는 무한 반격을 하기보다 그냥 점프를 해서 밟는게 더 나을 것 같은 밟기가 어렵네 아하 저 분신 쓰는 애 진짜 까다로운데 집입자 발견 어 함정이 발통되네요 어 위에 보물상자 있어 아 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네 어 쟤 뭐야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 너무 히든을 많이 찾아서 원래 여기 올 때쯤에 그 기대 스펙보다 너무 높은 상태 아닐까 귀방적토 문물 헌헌에게 줄 수 있다 애들이 막 그렇게 강하다라는 생각이 안드네 하아아아아아 강한데? 헝 반약총매기 좋은걸? 이제 후반부라고 아이템 좀 막 퍼주는 느낌인데 돈도 많이 주고 하이 치그 미애니 치익 치익 아 왜 안맞아 이씨 치익 왜 공격안해 공격해 하라고 애벌레야 야아 가속도를 어느정도 받아야 공격을 하네 이 친구가 어 세이브다 휴식은 따로 안할게요 아파 어?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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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오케이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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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철을 많이 얻어서 약도 강화랑 와 두 번 할 수 있었네 시명중전 시명신전 한 번에 더 많은 화살을 발사할 수 있다 호오 화살이 여러개가 나간다니 넌 뭐 파냐 야 이제 살 수 있는게 없네 얘 말고 그 좀 초반에 만났던 뭐 물론 동일인물이기는 하지만 초반에 만났던 장소로 가면은 미처 사지 못했던 것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기억이 좀 안 나긴 하는데 어디였을까요? 여기였나? 도매 어? 여기 맞는거 같은데? 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건가? 내가 지금 기억이 잘못된건가? 아 여긴갑다 아 여긴갑다 옆으로 가자 아닌가? 아 잘 모르겠어 아 이곳저곳 쏴 싸돌아다니지 않고 저기에 이제 그냥 고정된거야? 그러면은 쟤한테서 살 수 있는 물품은 이제 다 산건가? 온김에 과보기랑 대화하라고? 똥땡이? 25 Olympus 25 AIR 25 выше 에 한번 워 elles 흠 등독관은 정말 죽음의 도시야? 그것은 가장 중요한 구역 이으 야나 야나 역시 기풍시같은 귀족자재에게 넘겨서는 안되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도 아닐거야 천인구역이 그렇게 쉽게 함락될리가 신권료에는 우리 둘 다 모르는 비밀이 있는거같아 뭐 별얘기 없는거같은데?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지금 니 장비로는 목숨이 100개라도 모자라 만약 사용가능한 소재를 찾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 그 약도는 간단히 개조하면 더 효과가 좋아질거야 좀더 신경써서 부품을 찾아봐 한낱났네? 헌헌한테 템주기? 하..근데 귀찮아 그냥 갈래 부화아.. 상태 1이 생겼다고? 아니야 상태의 느낌표만 생겼어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그럴걸? 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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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밑으로 내려 가야하나 호우우~~ 호우우 우우우 모 신데이로 abajo 밑에 공간이 있어요 아라! 위애부터 보고있는注 지금 내가 바보 처치인 줄 알아? 나이씨 이걸 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거지? 저 밑에 구멍은 뭐야? 어? 아 여기가 닫혀있구나 아이 뭐 그래! 솔직히 내가 여기 있는 모든거를 다 찾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어 뭐야 이거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이정도까지 진도를 뺐는데 뭔가 반드시 먹어야되는거를 놓친게 있다면 아니면 먹으면 진짜 진짜 좋은데 내가 그걸 아직 발견하지 못한게 있다면 그냥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제가 찾으러가게 도교 석상조각 낙관 스포라서 지금 시원하게 말을 못하고 있는거잖아 구망 상대했던 지역에서 씨앗을 찾으셔야 할 듯? 아 아 그 식 식료품 만드는 그 장소 스읍 스읍 알아서 이따가 세이브 만나면은 헌헌에게 물건 주는거랑 과복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알아요 아 아 그래? 물건을 꼬박꼬박 줘야되는구나 와 개 귀찮네 아니 대화라도 좀 잘되있으면 내가 줄 맛이 날텐데 진짜 주기 싫어 개 살기 싫어서 며칠 있으면 태평일이야 이담에 탄신일이 가까워져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축제 준비를 하고 있어 근처에 있는 집 몇 곳을 몇 곳을 다녀봤는데 떠난 사람이 많을수록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져 있더라 다행히 우리 집은 간단하게 먹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오라버니가 태어난 해에 아버지가 심었던 복숭아 나무 덕분에 거의 매년 달콤한 도화주를 빚을 수 있었어 반찬 네 가지에 국 하나 거기에 맛있는 술 한 병이면 밥상이 완성돼 됐어 니가 몇 번을 말하든 똑같아 우린 너와 같이 가지 않을거야 항아도 부모님이야? 사실은 그애를 해칠 생각만 여보 잠깐만 어 가족인데도 세마디를 하기가 어려 어렵구만 정말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철이 없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꼬집부릴 건데 오라버니 오라버니 갈려고? 저녁밥 안 먹고 가? 들었어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대충 예상은 돼 이런 상황에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어 화내지 마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얘 저 가슴에 있는 초록색 동그라미 저거 그거 같은데 아이언맨처럼 그 폭발로 심장이 박살났었잖아 그거를 항아가 달아준 거 아닐까? 심장을 뛰게 해주는 장치? 이담의 탄신일이 다음 달인 줄 알았어 응? 무슨 소리야? 의회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끝에 왕이 됐는데 크게 축하를 해야 하지 않겠어? 아휴.. 됐어 부모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내 계획에 대해서도 듣고 싶지 않아 하셔 정말 모르겠어 천하가 횡행한 이때 다른 사람들은 없어서 못 잡는 기회라고 왜 여기에 남아서 죽는 걸 기다려야지? 응 지금 도교의 기도들이 도의 계획대로 북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응 무슨 기도 도교는 미신이잖아 그럴지도 하지만 평화시대 때부터 이어온 신앙이잖아 과학을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무의가 진리야 응 진리? 방사단도 처음엔 과학단체였어 무의라는 불가사에 의한 학설과 도교가 나타나기 전 이담의 과학자였다고 됐어 날 믿어 언젠가 모두 이해하게 될 거야 내 방법을 쓰면 태양인이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선계를 만들 수 있다고 물론 난 항상 오라버닐 믿었어 그건 그렇고 정말 떠날 거야? 작년에 당근 도와주를 오라버니랑 마시려고 1년을 꼬박 기다렸어 이제 썩을 것 같아 다음에 빨리 돌아가야 해 사부님이 보고서를 기다리고 계셔 사부님? 청각을 다투는 일이라고 노 카딘 나이 다음이 다.. 다음이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건강 잘 챙기고 시간 될 때 부모님들을 설득해줘 응 알았어 항아리는 우선 열지 않고 들게 나중에 오면 우리 함께 마시자 곰팡이주가 되어 있겠네요 술을 남겨둔 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정원에 꽃이 가득 떨어져 내 식구가 함께 모여 정원에 복숭아 나무 아래 앉아서 소소한 얘기를 나누면 술을 나눌 수 있다네 월아버니가 말할 성계와 별반 다를게 없었을 것 같은데 진짜 행복은 별게 아닌데 참 쥐기가 힘드.. 에? 뭐야 이거 잃엉 цен 엑 어 ont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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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밑으로 떨어졌는데 밑에 길이 있어보이는데 위쪽에 세이브 있었네요 이런 젠장 역시 돌 굴러가는거는 인디아나 존스가 원조긴 하지 안그냥 이게 뭐지? 어어어어어어엉? 어! 어! 원래 대로 안 돼! 찻됐어. 어, 이거 벽 탈 수 있구나. 아! 어! 키 큰 애다. 키 큰 애. 아, 미안 미안. 회복 좀. 컷! 아! 뭐야! 뭐야 왜 여기로 못 와. 뭐야 왜 여기로 못 와. 으아아아! 뭐야... 오케이. ㅎㅎ 악! 으아아아! 흑 ㅇㅜ 으아아! ㅜㅜ ㅜㅜ ㅜㅜ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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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로 못올라가? 아 애매하게 못올라가네 안닿는다 여기에서 밧줄을 내렸으니까 저 위쪽에 있는 스위치를 해서 가로로도 갈 수 있지만 일단 세로로 바꾸었으니 세로로 다.. 아악! 세로로 다닐 수 있는 길을 좀 둘러보자 그러게 완전 미뤄네 야 아이 그것도 못맞춰 이게 바로 그 육덕진 여자 보스랑 싸웠을 때 얻은 콤보다 걔 이름이 뭐냐? 개가 구망이냐? 아 부접이잖아 뭔 구망이야 구망은 개잖아 그 비둘기 이.. 어.. 이거 떨어지면 안될거같이 생겼는데 어 오른쪽에도 길이 있었네? 부접은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주접같아 보이지 않아요? 뭐야 죽을려고 천천히 날아오나? 어.. 어.. 어 리프트네? 어.. 아.. 아.. 진짜 길 많다.. 도착해 죽겠네.. 아.. 리프트는 좀 나중에 타고 아직 안 가본 곳이 너무 많아 길이 있네? 길이 있어 처음 와본 길 와.. 체력 엄청 많이 회복해준다 중급 부품 나 솔직히 부적 붙이고 딱 가만히 서 있는 거 씹간지지 않니? 그 멋있는 모습 보고 싶어서 개 쫄리는데 일부러 뒤에 안 돌아보고 있어 한 방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러고 막 식은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탁 터졌을 때 쾌감이 되게 좋더라구요 발판을.. 여기 왔던 데잖아! 뭐야! 여기 왔던 데잖아! 그냥 쇼컷이었네 뭔 개쩌는 엘리베이터를 주나 했더니 안 둘러본 곳이 왼쪽 안 둘러본 곳이 왼쪽 안 둘러본 곳이 왼쪽 여긴 발판이 왜 있는 거지? 뭐야 이거? 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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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저거 뭐야? 공격이 안 되는데? 아아아아 나 이제 슬 저장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위쪽이 열리면서 저 철구가 황! 그렇게 되겠지 그치? 으아 치료약 다 썼다 나니? 신수, 무한반격 시전 성공 후 단기간 내에 다시 LB를 클릭시 연속 무한반격을 통해 극강의 방어 능력 제공 실행 위험이 높음 근데 솔직히 무한반격은 반격 한 번 쓰면 의미가 없지 않아 더 이상? 아악! 무한반격은 한 번은 성공하면 그 얻는 메리트가 되게 커서 살려주세요 아니 저기 근데 세이브가 도대체 어디있죠? 어 저기있네 코앞이었네 조금만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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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에에 세이브라요 저 위쪽은 아직 보질 못했네 몰라 나중에 천천히 돌아보고 길 닫는대로 가자 나니? 뭐야 길이 있네? 얘 자세 왜이래 어디야? 어디야? 보스전인가? 어? 미안 먼저 이 부분을 보충할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이런 순간에 써야할까 이야기도 끝이 있어야 하잖아? 됐다 와 일러스트 분위기 미쳤다 나이 칭롸이 성공 친구 나의 자그마한 경전실에 온 걸 환영해 눈초해 보일 수 있지만 돌기둥마다 재미있는 인물이나 사물이 기록되어 있어 태양 흰은 역사 기록자였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야 흠흠 오해하지마 결정들은 내 개인적인 기록장으로 추억할만한 일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줘 처음에 습관처럼 썼는데 쓰다보니 언어색 이렇게 되어있었어 괜히 수작부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왜 몰래 나에게 접근한 거야? 목적이 뭐지? 당신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야 한밤에 등대를 보는 것처럼 당신 같은 큰 인물은 나한테 없는 빛을 내뿜거든 당신들의 생명이 그렇게 짧다고 해도 어? 어? 어쩌면 하늘의 장난일지도 모르지 나한테 있어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얼마나 오래 살았길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 번 인생을 살았지만 아직도 모르겠어 왜 나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난 대단한 야심이나 욕망이 없어 최고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복래의 평화를 바라지도 않았어 해양인이 종말을 맞았을 때도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사명감도 없었지 세계를 지날 때마다 내가 마음에 든 사람이나 사물이 떠나고 말았어 그러니까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불로장생한다는 거야? 그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능력이잖아 응 다른 사람은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한텐 저주라는 단어가 더 어울려 안타깝게도 나는 이런 저주를 끝낼 용기가 없어 사부 역공도 사실을 알고 있나? 사부 이름이 역공이야? 모르겠어 왜 의외에 들어온 거야 천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흠 복내에 남는다는 것은 영원히 고독을 마주해야 한다는 뜻인데 일생 동안 혼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의미 없는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친구에게 이 석굴을 지키겠다고 말했어 복세를 나한테 건네면 이 석굴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게 될 거야 어? 어?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난 그동안 의외에 참여도 잘 안 하고 옛 곤륜이 멸망하는 것도 바라지 않아 난 그냥 너의 권한이 필요해 다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난 하늘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었어 어? 잊었어? 난 내 젊개에 대해 깊이 신뢰하고 있어 도대체 젊개에서 뭘 본 거야? 만지야 미안해 오늘은 내 손에 죽게 되겠네 네 앞에 서 있는 나는 전 방사단 친이대의 부대장이었던 넌 소행자 히야 하늘의 밝게 빛나 진리의 빛으로 결전의 시간을 비추어 주길 바라 친구 나와 함께 건물을 주자 아이 안싸워도 되는걸C 에너지 볼 위로 점프해? 간다 아 아 어이구C 에에에에에에에에 뭐 1패겠죠? 너무 쉽죠? 이상할정도로 이제 끝낼 때가 왔군 뭐지? 아야 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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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친 달래면서 어떻게 피해? 다시 체조 먹구 어 이거 못 막으면 잣대는건가 혹시? 뭐지? 그러네 거의 딜을 못넣는 수준이 되네요 아 왜 안돼! 이제 멀리서 너랑 엮어리기 손에 엮어리기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보스전도 여전히 재미있고요. 어우 안 재미있고요. 살려주시고요. 어어!! 이야아!! 그런데 제 패턴이 이제 완벽하게 익숙해져가지고 스타일리쉬하게 싸우는 장면을 꿈꾸면서 버틸 수 있어. 너무 재미있어. 패턴을 완전히 다 파회했을 때의 그 쾌감이 미쳤습니다 이 게임 으음 살려줘요 살려줘요 살려줘 이 개샥! 아니 호리병은 내려놓고 가야지 임마! 호리병 그거 체력 회복해주던데? 자! 패턴 범 잘 피하고 다시 빨아들일 때 잘 보고 피하고 오케이 야! 저거 뭔데? 저거 세게 내리찍는 거 무한방격으로 파회 가능할 듯? 아! 그거 하지마! 아아악! 아 나 블랙홀이 제일 싫은 것 같애 지금 마가총? 어? 이게 안맞아? 아아아악! 콩 다 빗나가네 호리병 나이스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라요 아니 이게 안 망아진다고? 와 개쓰레이 게임 아유 어따 쏴? 아아아악! ckets ㅎㅎㅎ 그리고 응어! 응어? 응어? 아워서 다 잡았는데!! 엄리 diret 자유seat 도움이 편집 애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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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서 절통이 나오네? 안녕. 아니면 힐을 이용해서 뭔가 명약을 만들어낸 건가?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안 불쌍한 사람이 없네. 진짜... 희옥세... 이런 인생의 마지막 장을 꿈꾸고 있다. 네... 맵 복제 프로그램 실행 중... 도교 석꿀 칩... 이게 뭐지? 근데... 나 지금 이렇게 복제하는 거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 나 저번에 그... 그... 나 공격했던 애는 그냥 죽여버려서 칩 빼냈거든? 그... 걔 하나 때문에 뭔가 이 짓이 의미가 없어진 느낌이야. 뭐하러 돈 주고 사? 어차피 한 명 뒤졌는데? 그래도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려나... 일단 잘 모르겠으니 계속 해보자. 드디어... 이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스킬도 다 찍었네 이제... 어? 이거 3스킬 먹네? 가자... 이제... 이제... 백신을 만들면은... 쟤네도 영구적인 죽음을 선사해줄 수 있겠지... 배고파... 약 만들어줘... 우리가 찾고 있는 초기 세포일지도 몰라... 희대인이요? 이렇게 장수하는 태양인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바로 대조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예대인... 희해 세포는 천하 변이체의 재생 유전자가 99.97% 일치합니다. 그냥 100%라고 해... 크흠... 찾았습니다. 제가 전용 장치를 설계하였습니다. 이제 그거... 그걸 조절 시스템에 장착만 하면 몬스터들은 더 이상 방해물이 되지 않을 겁니다. 강화 장치는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 작동 원리가 단순해서 재료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데 만드는게 매우 복잡합니다.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뛰어난 장인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슥... 과복을 쳐다본다.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상황에 무슨 아부를 떨고 그래? 어서 설계도 줘봐. 흐흐흐... 네, 그럼 과복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와 진짜... 대단해... 내가 장착하는거 도와줄게... 변이채 파괴왕! 와! 이름 너마구려! 아바쿠스 설계와 과복의 정밀한 가공을 거친 특수 장비이며 장명 방식은 과복 특유의 심미관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예, 기존 주술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이 세트 장비는 부작 폭발시 자동으로 발동되어 전문적으로 변이채의 핵심을 파괴하여 변이자에게 영원한 한식을 줄 수 있다. 음... 이름 너무 막 지은거 아니야? 작다고 무시하지마, 실제로 만들려면 엄청 까다롭다고... 물론 나한텐 식은 죽 먹기지만 말야... 수고했어... 결국안야? 나도 더했잖아! 말도 마, 옆에서 얼마나 방해가 되던지, 그래도 Nicholas!! still is 조금 있는거같더라 엇 인정해줬어... Sarb 그동안 사회가 좋아졌나버네... 무슨 소리야. 원인은 원인일 뿐이야. 원인과 우린 다르다고. 언론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거 사용할 수 있어? 변수도 설정했어. 변이체와 접촉하면 장치가 자동으로 발동하면서 몬스터의 몸에 에너지를 주입해서 폭발시킬 거야. 그러니까 사용해보면 일반 부족 시스템과 다를 게 없단 얘기야. 좋았어. 천인구역의 좀비들을 처리할 방법이 생겼군. 형이 말한 좀비 문제는 나도 도울 수 있어. 넌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어. 빠르게 처리하고 돌아올게. 심심하면 동부 아저씨가 함께 놀아줄 거야. 쓰이구. 어. 정말 귀찮게 아니네. 아니 이렇게만 번역이 되면. 어? 이렇게만 번역되면 정말 너무 재밌게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번역도 괜찮았잖아. 잘 됐잖아. 어? 겨울이 됐네. 일단 지도 갱신하고... 응. 흠. 뭐야! 아, 뭐야? 내 인형이야! 귀여워! 헌헌한테 아이템좀 더 주... 이게 뭐하니? 쟤 뭐 지도로봇 만들고 있는데? 형 내 새로운 창작을 공개할게 짜아 미래 예언기 이건 또 무슨 이상한거지? 실례야 이 기계는 내가 배운 것을 집대상한거라고 그래서 뭐하는건데? 글자 그대로 미래를 예언하는거야 밖에 저렇게 위험만이 도움이 될수도 있어 예언기? 무슨원린데? 사실 무작위로 반응하는 로봇일 뿐이야 에이씨 하지만 때로는 결과가 아주 정확해 한번 해보면 알거야 내가 켜줄게 시효 시효 마지막 칼을 실수로 패배할거야 어? 이거 아닌데? 자 마지막 칼을 실수로 패배할거야 이거 할라 그랬는데 이건 사내구천의 것인데 이 부품은 어디서 찾은거야? 이건 시효가 교환했어 시효가 이걸 분해한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했다니 어? 이 부품의 원래 주인을 알고 있어? 솔직히 자기들끼리 가끔 용서를 비는 소리를 내는데 정말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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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에 포이디어 칼에 맞아 죽을거야 미안해 재수없게 굴면 안되는데 비니야 총리가 많은 돈을 주울거야 그리고 모두 잃어버릴거야 보여 비행체에 맞아 죽을거야 와 정말 짜릿하네 구석에 포이디어 칼에 맞아 죽을거야 어? 이때까지 우리가 칩을 샀던 애들의 머리가 나오네?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건가? 뭐지? 나 이제 돈 쓸데가 없어 얘들아 이런거라도 살까? 얘 또 왜 갑자기 반말이니? 애군이 관심 있는지 내가 좀 보여줄까 좀 친해졌다 이건가? 도교서쿨에 다녀왔는데 왜 너까지 점쟁이가 되었어? 으흫 크흡 아 장고로 이 이벤트는 모든 칩을 평화롭게 얻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오신게 의미가 있었던거죠 아 진짜?! 그러면은 그 적대관계로 zaw해드라 yarar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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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 예외였던거네? 어어어어어 드디어 빛을 발한거고 근데 그러면은 지도를 내가 지금 다 모았단 얘기야? 좋은데? 쇠 난 내 문이 난 난 내 문이 난 내 문이 난 내 문이 넘어가 야! 선물 귀방적토 방귀적토야? 방귀끼면서 나온 빨간 흙이지 점토를 가지고 놀아본적 있어? 만져보니 아주 좋은 흙이네 도기를 만들 수 있겠어 도화촌 사람도 도예를 아는군 당연하지 아니면 항아리 컵 그릇이 어디서 생겼겠어 도기와 도예는 달라 장로들이 전해준 기회를 약보지마 아니면 내가 뭘 만들어서 보여줄게 컵이 부족하지 않아? 내가 문의가 있는거 구워줄게 겁은 부족하지 않아 넌 그저 최선을 다하면 돼 흙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 이제 구망있던 곳에서 씨앗을 찾으러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 장작들의 말을 따라서 그게 어딘데요? 구망을 만났던 곳이 어딜까? 여긴가? 고물찾는거 좋아하시나? 고대학보는 사용했나요? 그게 뭔데? 씹다가? 여기에서 뭘 찾을 수 있을까? 슥 슥 슥 슥 슥 슥 슥 에? 어? 뭐야 알을 부수다보니까 나왔어 태양인의 태양인세계의 문물로 헌원에게 줄 수 있다 으어어어어 이야아 이거 헌원에 심으면 맞좋은나무가 열려요 아니 저 항아리가 히든아이템일지 누가어러뜩 гар 이 때까지는 그 사각상 자 사각 보물상자에서만 뭐가 나왔잖아 뭐야 그새 또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어 도예 중이다! 이건.. 물레야? 똥부 아저씨가 만들어준 거야 아니 이 귀방적 터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이렇게 진귀한 원료를 사용하다니 제대로 된 동굴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 낭비야 그냥 작은 걸 주무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작은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교한 도교 조각상을 만드는 것도 아주 쉬워 정말 한가롭네 새로운 작품의 컨셉을 이미 생각했어 뭔데? 그건 비밀! 음? 조금 궁금한데? 완성품을 기대해 어떤 명작을 만들든지 부드럽게 조작하는 걸 잊지마 이게 를 며칠게 다루면 인과응보를 받을 거야 숙기 뭐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씨앗이야? 나한테 주려고? 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거 게임 하기 전에 패치를 좀 했는데 그거 한국어 번역 패치인가? 아니 패치가 왜 멀쩡한 것들이 이렇게 많아졌지? 저기? 비록 좀 볼까? 토론 쪽으로 가야되나? 아닌데? 커뮤니티 허브 패치 노트 아휴 눈이야 어후 눈이야 아하핳아 어휴 CORRECTED TYPHOS IN MULTIPLE LANGUAGES 어 여깄다 안보여? 여러... 여러 자막들이 좀 수정됐대요 여러 나라의 자막들이 어? 하... 어 괜찮은데? 원래 그럴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좀 고민되네 왜? 이번엔 꼭 살릴거라고 약속해 그래? 예전에 뒤뜰의 채소는 모두 오래 살지 못했는데 아 맞다 나도 모르겠어 환절기 때 정신을 차리면 시들어버리곤 했지 괜찮아 그걸 몇 포기 죽는거 몇 포기가 죽는건 개의치 않아 다만 이게 양식장에서 가져온 씨앗이라는 사실이 생각났어 심으면 되지 사기각이 이렇게 큰데 생기가 조금 더 넘치면 좋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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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채기가 안나오네 좋지 않겠어? 하... 정원쪽이 잘어울려 멋대로 결정하지 말라니까 어 지금 실시간으로 쉽네? 이 씨앗은 손바닥만은 크기로 자르면 아주 큰 열매 맺을거야 아니 그건 아닐거야 이건 구망이 키웠거든 분명 많은 공을 들였을거야 아주 극단지... 극단적인 녀석이라 한번은 실험 결과를 가속시키기 위해 세배속으로 자라는 거북정거를 사육했었지 밤에 그 몬스터가 사육 상자를 빠져나와 다른 연구생의 성과를 모두 삼켜버렸어 그래서 이 씨앗도 결국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이번엔 정해진 시간에 물을 줘서 빨리 자랄 수 있게 하겠어 하... 전혀 안듣고 있군 알았어 어쨌든 이상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아바쿠스를 통해 내게 알려줘 알았지? 알겠어 거북정갈이 생기면 내가 끓여줄게 하하하하하하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물이 자라 있겠지? 물이 아니라 나무가? 어디 뭐 보물... 상자... 못 얻은게... 일단 이 조변일땐 이제 아예 없군 아 근데 확실히 내가 지금 힐을 잡으면서 느낀게 나 지금 진도가 너무 느려 아이템 다 찾으면서 하다보니까 진도가 확실히 느려 그래서 그만큼 강해 악보 처리하러 가자고? 아니 근데 악보를 내가 먹은 적이 없는거 같은데 나 악보 먹었었다고? 확인해 보자고? 어떻게? 소지 아이템 소지 복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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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찍기 어디 어디보자 아... 오! 반응이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악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미안해... 그때는 뭔가 다른 사람의 그 훈수 같은 거를 들을 마음이 없었지 약병 보유시 약도의 최대 사용 횟수가 증가한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근데 능력시 업그레이든데 뭔가 엄청 중요한 아이템은 아니네 어쨌든 여기도 끝났군요 돌아가서 나오면 보자고 닥쳐! 니네들이 보러 가자고 하니까 보러 가기 싫어졌어 기다려봐 놓친 아이템이 되게 많단 말이야 여기는 왜 상세지도가 그 자료가 없네 왜 아직 안간 덴가? 아 여러번 왔다갔다 해야되요? 어 자주 가야겠구나 나무 자라려면 좀 걸리나보네 한번 볼까? 어? 어아악! 미안 부서질 줄 몰랐어 뭐야 엄청 살았는데? 음... 이 괴목은 너무 빨리 자르는거 아니냐? 대단하지? 정말 잘 자라지 않아? 음... 조금 안좋은 예감이 드는데 일찍 배워서 뗄감으로 쓰는게 좋을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비주얼! 아! 형 돌아왔네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유전자 변형 식물은 역시 일찍 처리하는게 좋아 안돼 이렇게 크게 키우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냥 물 몇번 줬을 뿐이잖아 형! 이 나무가 계속 자라면 천궁까지 갈 수 있을까? 전살에 따르면 천궁에는 신성과 불로장생의 선도가 있다고 해 그렇게 근거없는 통화 믿지마 응! 하! 몇년전에 도화촌 밖이야말로 진짜 세상이라고 했는데 모두 내가 헛소리를 짓거리는 줄 알았잖아 걱정하지마 언언 내가 선도를 찾으면 꼭 나와서 보여줄게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흠... 한번 더 갔다오면은 다 잘 알았을 것 같은데 뭘 또 줄 수 있네? 유전자 변형 비료! 어? 이거 저번에 먹었던... 아! 그런 비료를 내가 지금 두 개를 먹었으니까 이거 두 번을 다 줘야 되나보다 형! 손에서 똥냄새나! 그건 내가 손을 안 씻고 맨날 닦기 때문이지 미안 이건 농작물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유전자 변형 비료야 내게 줄 수 있어? 괴목이 최근에는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 하! 정말 열심히 돌보고 있네 그 씨앗은 추월처가 불분명하다고 했잖아 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잘 키운 건 처음이라 좋아 가져가서 써 하지만 조심이대로 해 다른 약재를 결합한 합성물이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돼 걱정마 난 새로운 걸 본다고 입에 넣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겠지 다시 바로 줄 수 있나? 어 안 좋아진다 좀 잘하고 나서 비료를 줄 수 있나 봐요 잠깐만 이제 어디 가지 이제 이제 어디 가지 여기 왜 이렇게 안 본 곳이 많아? 싹 다 뒤져봐 여기 한 Pen 뭐 여기 한 번 가보자 궁금하다 여유가 어디야? 아 그냥 바로 이어지는 곳이구나 항아리 깬 거 도전과제가 있다고? 미안하다 아오 너나 헛 미 아 생각보다 되게 안에 있구나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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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저렴 으앗! 에고 어딜 보고 있는거죠? 어딜 보고 있는거죠? 여기로 가볼까? 아 이게 길이 지 멋대로네 여길 안들어가본 듯? 시 아니었구요 아니었네요 어? 석상이 부서졌다 위에 상자 안먹냐구요? 위에 상자가 어딨어? 상자를 못보셨어! 어? 다시 나온다 위에 상자가 있었어? 아 왜 이리로 빠지니? 얘가 아닌데? 아잇 깜짝아이씨 아잇 깜짝아이씨 A가 아닌데? 아잇 깜짝아 아잇 깜짝아 아이었다 아래로 가 아 나 아래로 가기 싫어 어유 어디지 아 위로 어떻게 가더라? 길 잃었다 아이씨 아 몰라 가다보면 알게 되겠지 아 왜 자꾸 아래로 가 아아아 후 그냥 몸으로 때우자 안되겠다 세이브 한 번 하고 하아 아 여기에 상자가 있었구나 아 근데 어떻게 먹어? 저희가 아 저희가 어디지? 아 발판을 돌려서 올라가야되는거야? 근데 이러면 다쳐버리는데? 돌아가야되나? 돌아가야되나? 와 진짜 개열받네 맵? 이거 어떤 새끼가 만들었어 어 쇼컷이 땅 헤헤 좀 바쁘니까 나중에 상대해줄게 좀 바쁘니까 나중에 상대해줄게 아 다시 돌아가야되 와 여기 맞다 아按 아按 왜 조말 인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굉장히 중요한거잖아 이거 지금 게임하고 있는 내 모습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 벽화? 이거 패드 잡고 있는 손 아니야? 고개 쭉 빼고 아, 모가지야 이게 어디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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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아아악! 나이스 무한반격은 방향이랑 상관이 없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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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방사단 무방대 대장인 소행자 여함이다 어쩌.. 어쩌.. 라고요? 역사 공부하는 것이에요? 어쩌.. 라고요? 아 진짜 이게 끝이야? 뭐 이 새끼야? 뭘 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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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는데? 뭘까? 아.. 아.. 숨겨진 문 세 개를 찾.. 그니까 저 홀로그램을 세 개를 발동시키면 여기가 열리나보다 그치? 맞나 본데? 그치? 맞나 본데? 어.. 여기도 가봐야겠네.. 여긴 뭐야.. 아.. 보스 잡았던데구나.. 가보자! 뭐야! 엄마 엄마.. 엥? 뭐야? 아니.. 아.. 왜 그래.. 아..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또.. 너무 좋다.. 게임이 너무 좋아.. 일단 이게 하나가 열린건지..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가자.. 어어~~ 맞네에 열렸다 열렸어 아 저 맨 위로 가는 문은 또 어디꺼야 기억이 안 난다고 아 죄송해요 진짜 아 왜 아래로 빠져 으흠 흠 으흠 ory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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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흠 그 crucial 2차 훈수 아이니 RC 제발요 제가 아까 조용히 하라고 혼자 하겠다고 한거 정말 죄송해요 나 어떡해 어디로 가 세이브해서 왼쪽 아래로 가라고? 여기? 왼쪽 말고 지금 아래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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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 맞구나 역시 역시 운수가 짱이야 하하하 추렁 오마에 와 모시 네일 일단 얘부터 잘가 잘가 뭐하는냐? 여기서 뭘 해야되나? 그건... 아닌거 같은데 다른 석호를 찾아야겠지? 여기가 어디고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가는거잖아? 우린 지금 옆방이 필요해 그래 여기 여기 안본 곳이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세이브를 탔으면은 바로 해결될 일 아...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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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훌림 저거 공 기믹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 헤엣! 굴려! 막 가! 굴려 가! 밑에까지 떨궈야 되는 게 기믹이네 아이씨 악찍이 아니에요 어? 아 이걸 부수게 하는 기믹이구나 꽂기 와 석굴 하나를 또 찾았다 여기 꼬먼 이번에도 막기 공격? 어? 아 완벽하게 다 패링을 해야 되나 본데 이런 씨 왜 이렇게 느리게 쳐요 아 졸라 느리게 쳐네 진짜 아니 넌 뭔데? 아 찌르기 할 때 쟤를 때려야 되는구나 아 아 아 아 무한마키가 아니라 태극차기로 왔네 끝 아 아이구 힘들어 밀, 실 В,과,2 우리 지금 역순으로 가고 있네 나는 방사단 주택사인 수행자 귀곡자다 안 물어봤다 하마이 독극물 이미 멸종된 맹독개구리로 매우 맛있다고 전해집니다 함부로 독액을 만졌다간 신경중초가 중독되어 뇌막염을 유발한다 하아... 제가 되게 깨고 있네요 이제 밑에 내려가보자 여기도 바위 굴려서 부술 수 있을 것 같네 어차피 뭐해? 감 보고 있어? 내가 보여? 너? 미안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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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깜짝이야 아 나 포션이 없네 이러고 보니까 어 여기 뚫렸다 휴식해요 아니 멀잖아요 나도 하고싶어요 어딘데 어딨는데 저 위쪽에 있네 어 석불이 저기 있네 중급북 중급북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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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발동시키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걸 계속 돌려줘야 되나보다 꺼져 꺼져 보물을 되게 후하게 주네 기분 나쁘게 뭐 있나? 보물을 되게 후하게 주네 뭐 있나? 어? 뭐 있네 아니 미치 하하 끝났어? 뭐야? 별것도 아닌것들이 까불어 개빡치게 이제 별게 나오겠네요 별것도 아닌것들이 끝났으니 살려주세요 아니야 여기가 1이니까 제일 쉽지 않을까 실은 끝 끝 끝 아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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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쉬워요 저는 방사단 곤룡연구원 수석인 수행자 윤태사다 시체는 어딜 가고 저런 홀로그램이 페이링 못하는 사람은 진짜 지옥이겠다라고? 근데 여기 페이링 판정 되게 후회해요 내가 페이링 잘하는 것 같지? 니들도 해봐 다 돼 아 뭐야 잘하는 줄 알았더니 다 아는 거였잖아 이렇게 생각할걸? 그렇게 플님이 씹고서라는 걸 알게되고 아니라니까 나 피해 거짓할때는 개고생한거 너네도 알잖아 반정이 소울라이크에 비하면 되게 좀 쉬운 편이긴 해 어어어 일단 다 둘러본거네 미안 아이씨 달려라 이제 헌원 보러 가자고? 미쳤어요? 우리 그 짓을 다 했는데 쟤.. 쟤 나를 못 보네 빨리 문부터 열러 가야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눈 볼꺼야 눈 볼꺼야 저기다 아 우리의 막대한 보상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의 막대한 보상을 기다리고 있어 뭐야 아 아 아니 미친놈이 아아 나 화나네 또 야 야 그 짓을 다 해놓고 아 보스를 잡아야 돼 아우 빗목이야 아우 아우 그냥 줘 이 새끼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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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없이 아 아아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패턴 파악 끝 넌 뒤졌다 그냥 피하기만 하면은 그럭저럭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저 지뢰가 진짜 개빡치네 어쩌거나 이제 딜 타임도 알았어. 아 공격을 때리려고 하면은 제가 계속 피하는데 막 억지로 딜을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패턴 다 파회했다가 마지막에 그 세번 찌르기 할 때 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어 한번 받으면 아 도착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진짜 개옥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들어가도 되겠지? 나 들어가서 죽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보스를 다시 잡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지? 여기는 뭘까요? 수련 받는 사람들? 기록에 무의 선언. 지내하는 대양인 동포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여정의 끝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나누고 싶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함께 혼원기에 기나믹기인 밤을 끝내고 태초기의 여명을 맞이하였습니다. 끝없는 전란 속에서 한때 방향을 잃었고 방사단의 굴기로 이 땅의 평화에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기술이 새로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방사단을 해산하고 뭐라고 그럴리가 하고 방사기술을 보관할 것이며 태양인에게 유익한 기술을 모든 이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방사들은 모두 물러나 자연으로 돌아가 도의 진리를 찾을 것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진심이야? 나한테 기술 알려줬던 스승님이다. 그것은 생명의 땅의 물방울에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으로 당분간은 혼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어렵게 일군 강산을 이렇게 놓아버린다고? 돈은 언제나 하지 않음으로써 안되는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무이 무슨 뜻이야?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하든 우리 모두 우주의 여행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언제 내린 결정이야? 왜 우리들은 몰랐지? 우리 함께 복례를 지켜 진정으로 태양인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훈련해서 나갈 방법을 생각해야겠어. 얜 누구야? 다시 거기로 빠지나? 시체들 다 먹고 가지. 나도 나도 지금 불편해. 근데 몰랐어. 있는지 몰랐어. 야 이거는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 아니야. 이거 뭘까? 히든 열어서 지금 얻게 된 기술이니. 아 기술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떠나기 전에 다시 만났군. 떠나다니? 현사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승이 떠난다는 것은 태도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후부터 나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탈을 하시다니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친구, 마음속 혼란이 사라지지 않았나 보군.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옛날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괜찮겠나? 말씀하십시오. 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의 돼지는 악귀들이 파늘 첫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었네. 그때 견효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선계로 가서 요괴를 제거할 수 있는 전설의 신검을 찾기로 결심하지. 그 중에 견효는 예사롭지 않은 새 동료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네. 첫 번째는 박학타식한 뱀요괴.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지혜를 갖고 있었어. 두 번째는 용감한 호랑이요괴. 뛰어난 용기로 유명했어. 마지막은 매력적인 고미호였는데 독특한 매력으로 모든 생명체를 사로잡았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일행은 결국 신검을 가지고 돌아왔네. 하지만 이때 반전이 일어나네. 그들은 악귀를 제거한 후 평화를 되찾지 못했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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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좋군. 뱀요괴가 지식의 바다에 빠져 방향을 잃었고 용감한 호랑이요괴는 조심을 잃고 힘을 남용했어. 그리고 아름다운 고미호는 견호가 추대를 받는 것에 질투하여 점점 나쁜 생각을 품기 시작했지. 그 셋은 새로운 악귀가 되었어. 견호는 초심을 위해 과거의 동료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신검으로 과거의 동료들을 하나씩 베어낸 후 그제야 자신이 세상에 하나 남은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친구, 자네는 견호의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하는가? 저, 저는 모르겠습니다. 소승도 그렇네. 정의란 무엇일까? 선과 악, 흙과 배, 빛과 어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잖나. 대도 앞에서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본인을 견호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네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우리는 체력같은 하늘 속을 속에서 우주 전체를 밝힐 수 있는 태양을 찾고 있지.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이 될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말게 자네 맘속에 이미 답이 있네. 시간이 됐군예. 이만 가봐야겠네. 제 이름을 아시네요? 잠깐만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대도해서 다시 보세. 안타깝네, 봉래.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새로운 기술을 주진 않는구나. 도과다. 뭘까요? 얘네는? 샅, 샅. 에너지탄. 고대 병기로 과복에게 줄 수 있다. 파괴성 병기인 에너지탄은 한 개만으로도 섬을 평지로 만들 수 있다. 절나라를 끝까지 내몰하여 항복하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전해진다. 거의 뭐 핵폭탄급인가 본데? 평화의 사자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방사단의 윤리에서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이기도 하다. 호... 뭔가 엄청난 걸 얻어버렸군. 나 풀피가 돼 있네? 이제 돌아갈까요? 와, 다 먹었다. 이제 여기 가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치. 천인구역을 가기 전에 근데 사계각을 이제 먼저 들러야겠죠? 나무는 다 자랐냐? 아, 비료 한 번 더 줘야 되지. 우와 씨! 뭐야, 이거. 꼭대기가 보이질 않네. 정말 대단해. 이렇게 큰 남은 처음 봐. 얼마나 높이 자랄 수 있을지 알고 싶네. 좀 상가신 것만 빼면 이렇게 커버리면 누가 위쪽에 있는 가시를 쳐낼 수 있겠어. 오민국 사람에게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저공 비행 능력이 있고 도시는 모두 수직으로 발전해서 나무가 높은 걸 두려워하지 않지. 이 씨앗은 그 여자가 고향에서 가져온 것이군. 모두 날 수 있다고? 아, 그 하피같이 생겨서 그렇구나. 좋겠다. 도시가 숲과 같은 건가? 정말 가보고 싶어. 부러워하긴 일러. 그들은 자원이 부족한 황무지 출신이라 이렇게 유전자 변형이 된 거야. 아까부터 말하는 유전자 변형이란 게 도대체 뭐야? 유전자 개조다. 연단이라고도 부르지. 예를 들어 날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럼 조류 유전자를 넣어서 호천적으로 날개가 자라게 하는 거야. 같은 기술을 식물에 사용하면 고효율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어. 그래서 나무처럼 보이지만 먹으면 고개 같은 묘한 개조인지 하는 거구만. 우리 도와준 사람도 유전자 변형이 가능하냐? 가능해? 나도 형들처럼 복설복설해지고 싶은데. 제발 그러지 마. 사실 너희는 원시원인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 형도 개조했어? 형 부족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키가 큰 것 같은데. 이건 유전자 변형과 상관없어. 하나 더 주기. 이거보다 더 키울 수 있다고? 비료 더 있어? 나무가 더 자랄 수 있어.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반대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 사람도 밥을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건 아니잖아.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어떤 일이든 아니야. 왜? 그럼 비료를 쓰지 말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미친놈아. 아직도 이 괴목이 얼마나 자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응. 이젠 나도 너처럼 답이 궁금하네. 그럼 계속해봐. 정말 일이 생긴... 내가 처리할게. 하하 좋아. 근데 나무가 지금 보니까 어 여기는 발판이 생겼네요. 드디어. 뭐가 나올까? 가시오. 정밀블록 시전시 적군이 4상을 입음. 상대의 힘을 자신에게 돌려준다. 와 되게 좋은 거 얻었다. 페링만 해도 딜 넣을 수 있네 이제. 그리고 이 나무 지금 보니까 용 같은데요? 비늘이 있어? 아 이제 부품 많이 안주네. 약병. 뭐야. 갑자기 약병이 생기더니 돈을 막 미친듯이 가져가네. 승이 나네. 뭐지? 넌 뭐야? 설마 에너지탄? 이게 정말 실제로 있구나. 이 변기가 유명한 거야? 못 들어봤다는 게 이상한 거지. 당시에 이 변기로 절 나라를 토항하게 만들어 혼원기가 일찍 끝나게 됐어. 그런 역사가 있었다니 왜 나는 배운 적이 없지? 네가 하나라 사람이니까 그렇지. 도교 신도들은 이담이 만들었던 이런 무기를 믿지 않았어.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담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쓸모가 있다는 거야? 나한테 연구할 시간을 줘. 소문 중에 조금이라도 믿을 게 있다면 에너지탄이 보통 위험한 게 아니란 거지. 근데 난 무모하게 덤볐다가 사계각을 폭파시켜버리고 싶진 않아. 그럼 또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와야겠네요. 귀찮아. 무일드 이건네? 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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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겄어 스킬도 자 동제 솔식 사용 이제 여기로 가보자. 녹도 줘야죠. 아 귀찮아. 나 이제 이 체력으로 나 그냥 끝까지 깰 수 있어. 안 줄 거야. 됐나. 아니 이제 뭐 자꾸 스포 할까요? 이러네. 너네 맞는다. 하지마. 내가 뭐 시키지도 않은 거를 자꾸 스포 할까요? 이러고 있어. 안 그래도 어차피 주게 될 거야. 걱정하지마. 안 주고 싶어도 주게 돼 있어. 때려이지. 뭐야. ится do 습니다. Não nem 그럼 얘도 부적을 이렇게 붙이면 완전 소멸되서 오 여기가 열리네 대박사건 대박사건 천재통행증 천재고난인증표로 연구센터라고 적혀있다 안전방면에서 특정 천재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데 해당층에 통행증이 있어야 들어갔어 승객 0패 기회 얘들아 나 민축 나왔다 불합지 풀피어도 그냥 부적 붙이면 무조건 죽네 이제 괴물들을 손수 찾아가게 됐네요 지금 큰일났어요 얘들 다 뒤졌어요 0패 내놔요 오오오오오오 오 V 아 뭐야 여기 왜 잠겨 있... 에? 아 내려가지마 제발 올라가아 1층 볼일이 끝났어 오른쪽부터 보자 안나오네 아니 가시 뭐야 가시 부적 부적을 부적 때려줘 아이씨 해치우기가 어려워 와 이젠 여기를 반대편에서 가야되게끔 만들어놨네 하 쉬운게 없구나 똑똑하다고 해야될지 어 왜왜왜왜 얘네 한번 죽이면 이제 더 안나오는건가? 세이브를 해도 아 왜왜왜 못때려 각도가 안나오나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뭐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으 미안해요 이런 이씨 아니 왜 고랜 변이 더 없나 너 내가 안보이니? 쟤네는 이제 뭐 죽여도 뭐 안나오네 막다른게 진짜 다 죽였나 어 뭐야 얘네 다시 생기네 야이씨 야 돌연변이 한번 죽이면 뭐 영구적인 죽음을 선사해준다더니 잘만 나오네 아 일부러 다 죽이고 있었구만 간식같은 소리하고있네 이씨 빨리 길이나 찾자 그러면 뭐야 이게 안에 들어가서 꽃 없애고 여러분 자는거 아니죠? 어 때려 멀리있자 오우 아아 이제 흡수할 수 있구나 아... 쌍생노과? 전화에 걸린 태양인이 죽은 후 실신해서 생겨나는 빛나는 교나 매우 희귀한 쌍생 형태로 초대량의 수행이 들어있는 교나를 흡수했다 방학 1.2m 방학 2.3m 방학 2.1이 방학 1.2m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너무 화가 나아 여기로 못 가잖아 그치 도차오지 마아 야 안전제일이다 이 자식아 됐고 아아앗 오케이 저 파랗게 빛나는 애 뭐 있는거 같지 않아? 막아 우와 방금 뭐였어? 아니 엄청난 대포발이 일어났는데? 승객연패 석포 실패 여기는 끝났고 이제 오른쪽 봐야 되네 근데 오른쪽에도 볼 곳이 있기는 한가?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나중에 가야 되나? 통행패 얻었으니까 가보죠 아 이쪽에? 여기에 통행패가 필요한 곳이 있던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가보자 통행패를 어디다 써야 되죠? 통행패가 엘리베이터야? 어디 엘리베이터지? 기억이 안 나 아 야 나 기억났어 그 잠겨있던 엘리베이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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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뭐지? 세이브가 여기가 아니었구나 일단 사계각으로 가야겠네 그러면 이제 스킬 다 찍었네 이제 스킬 다 찍었네 나무는 얼마나 자랐을까요 어? 발판이 더 생겼네 그럴 리가 불과 며칠 만에 저 비료가 정말 효과가 있네 올라가서 보고 싶어? 모르겠지만 사실 신농은 높은 곳을 무서워해 흠 하 그냥 높은 곳에서 하면 어지러운 것 뿐이야 예전에 선도를 따러간다고 큰 소리를 쳤나보네 너네들 요괴처럼 유전자 변형날개가 자란다면 나도 그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좋진 않아 왜 말을 그렇게 해 지난번에 물극필반이라는 도리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후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르는 건 아닐까? 뭐든지 최고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최고를 주고 싶어하지 이 나무가 계속 자라길 원하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 탐욕은 우리의 천성지 확실히 그렇진 않지 때론 많다고 정말 좋은 것이 아니야 이야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재밌는 것을 모두 넣으려 할 때마다 반대로 재미가 없어졌어 적당히 해 뒤로 물러서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스스로 이 요괴의 삶이 부럽고 형님을 부러워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형처럼 강하고 똑똑하고 용감하고 싶지만 넌 내가 되어선 안 돼 오해하지만 나는 강하지도 않고 용감하지도 않아 누가 알겠어 태양인이 정말 과역으로 끝에 도달했을지도 몰라 응 그래서 비료를 그만 쓰기로 했고 나무가 계속 자라면 자라도록 하고 자라지 못해도 상관없어 어렸을 때 집에 있는 농작물도 비료를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꽃과 나무를 심는 걸로 말하자면 내 여동생이 나보다 훨씬 대단해 왜 배우지 않았어? 그러게 생각해보니 좀 후회가 되네 하지만 너에게 배울 수 있을까? 문제 없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 이 위에 뭐가 있을까요? 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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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니 히오오스? 삼략뽑 840원 에다가 고값뽑 미쳤다 미쳤어 와 천장 다 봤다 이야 결국 해내고 말았구나 승객 0패 다 분해한다? 어? 넌 왜 눈을 그렇게 떠? 어? 뭐야 어? 뭐야? 아 여기서 할 수 있었던거구나 이야 힐을 일곱번을 쓸 수 있네 얘 뭐 에너지볼 멋있깽이 뭐 없네 독주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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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인지 말하는 사람은 없어 왜그래? 무슨 맛인지 빨리 알려줘 이건 어떻게 이런일이 식감 식감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서 두꺼비가 아니라 고급 고기로도 먹을 수 있어 뭐라고? 정말이야? 야 근데 번역 확실히 좋아졌다 근데 번역 확실히 좋아졌다 완벽하진 않은데 확실히 좋아졌어 이건 나 여기 아니 정말이지 내 생에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고기야 난 아 신농 왜그래 신농 이봐 신농 왜그래 뭘하라는거야 넌 어디야 여긴 누구지 좋아 어쩐지 아무도 모르는 맛이더라니 흐흐흐흐 맛이 갔네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 헌헌 그 아이 적당히 해 난 난장판을 정리하지 않아 혼자 남아서 그를 돌봐 나를 대신해서 그를 종족 곁으로 데리고 가 헉 하아 종족 사람 정말 산다면 그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 너도 잘 알고 있을 거야 넌 화만 내고 있는 거지 일부는 놓쳐서 기회가 없어 하아 이 말은 네가 내게 할 말은 아니지 생.. 생명 최대치즈인가 최대치가 됐어? 언언이 돌로 점을 봤는데 분명 마을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일 거야 하아 정말 장피하네 너희들이 보기에 우리 마을 전체가 웃음거리인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야 내 부족들도 이것을 믿는데 대부분 아바쿠스가 알려주는 거지 나는 뭐..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하늘을 달고 물건을 만들 줄 알면서 형체가 없는 걸 믿는다고? 믿음은 바보들을 통제하는 방법이야 너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어서는 안 되지 예전은 미처 몰랐는데 그러나 어쩌면 신앙이 대체될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끝났어? 네 특별히 만든 약조는 신차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너처럼 무소를 익히는 사람에게 딱이야 하지만 내가 했던 말 기억해 독이 없으면 양조할 수 없어 이미 다 찾았잖아요 뭐 독 다 줬는데 뭐 없는데? 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어? 뭐 없는디? 아 나갔다 오면 있을 거 같다고? 하아 오 오 혹시 쟤 죽어있나? 독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면은 갑자기 막 건장한 남성이 되어 있다거나? 완전 멋있어진? 인간으로서 각성을 한거지 완전 독이 다 나았거나 둘 중 하나야 죽었거나 뭐야 뭐야? 술 형 안홍 봤어? 분명 방금 전에 있었는데 무슨 뜻이야 너 어디로 도망간 거야 나도 모르겠어 방금 마을에서 누가 찾아와서 얘기를 나눴는데 도망가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 그들은 나루토로 갔어? 그렇겠지 급한 거 같아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나도 가야겠어 응 그는 단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술을 마시는 걸지도 몰라 정말? 그래? 그럼 난 참여할 수 없겠네 아니 그럴리가 날 속이려는 거지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조급해하지마 내가 곧 그를 찾으러 갈게 뭐야? 특수 이벤트가 발생했네 특수 이벤트가 발생했네 특수 이벤트가 발생했네 뭐야 야 오지 마 긴장하지마 나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 손이 난 괜찮아 몬스터들이 갑자기 공격해왔어 재게 한 차례 밖에 못 막았는데 무녀가 이미 조심해 아직 있을 수 있어 증원 난 계속 죽일 거야 무리하지마 지금까지 끌어온 것도 대단한거야 이제 내가 맡을게 그대를 구해줘 구해줘 우리 부족사람들을 야이 가사까들어어어어어어어 에피소드 에피소드 lung나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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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히 에피소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을의 아이를 대신에 칼을 몇 번 맞았어. 아마도. 신령님이 싫어군요. 신령님. 그냥 남아계시는 게 어떠실까요? 마을은 주식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캐셔주시면 모두들 떠나지 않을 겁니다. 됐어. 이 모든 게 네가 생각한 방법이야. 아직 모르겠어. 실제 세상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 우린 피할 수 없어. 하지만 바깥이 어떤데? 내가 직접 가봤어. 세상... 바깥 세상은 위험하긴 하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시, 헛소리하지 마. 인마. 우리 사람은 육체로 만들어졌는데 무엇을 가지고 목숨을 걸까? 두 번 다시 얘기 꺼내진 마. 이건... 모두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있어. 네가 모두를 돌보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아, 노. 신녹.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알아. 나도 많이 두려워. 하지만 용기를 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근데 난 네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난... 그냥 두려운 것 뿐이야. 마을 사람들처럼 변할까봐. 약해지고 쉽게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하고 은공이 아닌 것처럼 변하는 거. 하지만... 제길 맞아! 난 모두가 필요해. 이제 됐어! 그리고 너희도 내가 필요하잖아. 하하하... 그래, 그래. 어느새 너도 이렇게나 컸네. 내가 가르친 건... 모두 다... 뭐라고? 역겨워. 네가 나한테 뭘 가르쳐줬는데? 가라, 신녹. 모두를 데리고 더 먼 곳으로... 선조들이 했던 말에 도전하려면... 세상에... 의문을 품어야 해. 뭐라고? 너... 너라면 분명 가능할 거야. 너는... 떠났어. 응. 하... 와,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다 살아있네? 하... 어머... 신농이 그런 마을 사람들 다 지켜준 거야? 대... 대박. 흠... 그동안 많은 곳을 다녀봤어. 세상이 그렇게 큰지 몰랐지. 난 그냥 너희들도 봤으면 좋겠어. 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아는 거, 내가 본 것 모든 것을 알려줄 거야. 네가 이 사람들의 리더가 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 미안해, 친구. 흠... 이제 오랫동안 내 술을 마실 수 없을 거야. 흠... 아... 네 술은 끊은 지 오래됐어. 잘 생각한 거 맞아? 앞으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흠...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단 낫지. 언젠간 자네 같은 신령한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흠... 하지만 그동안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 왜 갑자기 존댓말 해?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이거 이거 입이 막 지멋대로 존댓말 안 해. 받아주지 않았다면 도중에 죽었을 거야. 전에 백발 요괴라고 부른 건 미안해.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를 만나기 전에 원인과 친구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이제 그만 어서 가. 지금 남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 알아. 우리 부족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행운을 비울게. 행운을 비울게. 완전 이제 절친이 됐네. 야잇! 대박 잠시만. 이거 원래 네 것이지. 이건... 부상패? 헌원이 준 거야? 영지를 떠나기 전에 기어코 내 목에 걸어줬어. 내가 다칠까봐 걸지 않으면 못 가게 했어. 이건 부적이야? 비슷해. 내 말 들어봐. 이 패의 효력은 대단해. 방금 그 철감 몬스터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실수로 넘어졌어. 그 붉은 칼을 휘둘렀을 때 미처 피하지 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목패가 칼을 막아줬어? 흥! 아니 무려 세 번이나! 정말 운이 좋네. 아니지! 한두 번은 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 번은 기적이야. 신령을 안 믿는 건 아니잖아? 직접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아. 위에 새겨진 이건 무슨 나무야? 알려줄게. 이 나무는 정말 영성이 있어. 하지만 이렇게 좋은 물건을 내가 차지할 순 없지. 헌원과 날 보호해줬으니 이젠 너에게 돌아가야 해. 이건 나무 안 가진 거 아니야? 흥! 어쩌면 실력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가져. 가손된 부상패. 신농이 돌려준 부상패로 헌원에게 줄 수 있다. 원래 세공이 토박한 부상패였으나 헌원이 신농해주는 신기하게도 위병의 공격을 막아냈다. 저기 안에 뭐가 있네? 저게 뭐지? 와 다 나왔어. 마을사원들이. 비켜봐요. 나 텔레포트 해야돼요. 허이허! 가자. 이제 정말 막바지인 거 같아. 정말 얼마 안 남은 느낌이 들어.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장을 비우시면 안될까요? 자리 안 비우고 장을 비우면 진짜 큰일 나지 않을까? 푸릉푸락딱딱딱푸락딱. 헌헌이 항아 데인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성적인 분석 결과도 맞아떨어집니다. 헉! 저도 소견이 있습니다만. 헌헌이 상신을 일깨운 것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항아랑 헌헌이랑 비슷하다는 거를 쟤도 느낄 정도면 뭔가 있는 거 아닐까? 근데 나 뭐 해야되지 않았어? 뭔가 뭔가 해야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와서 뭘 하려고 했지? 위쪽에 뭐가 있다. 위쪽에 뭐가 있다. 근데 뭐하니? 바둑 한 판 더 고? 뭐하니? 말해주지 않으면 나도 몰라. 뭐를? 일을 논할 때 내가 엿들은 게 있어. 밖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고 형의 종족 사람들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 소리가 좀 크다. 이 일을 알 필요는 없어. 항상 그렇게 말하네. 내가 대단하지 못해서 내가 돕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이 일은 누구도 돕지 못해. 전에는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모두 호수고인 것을 일찍 알았다면 심지어는 고향에 남은 사람을 부러워하기까지 했지. 그래? 하지만 형을 만나지 않았다면 난 혼자였을 거야. 내가 없었다면 넌 지금보다 더 좋았을 수도 있어. 뭔 소리야? 재단에 받쳐져서 죽었겠지. 모가지가 비틀려서. 아마도. 하지만 그런 말은 나도 싫어. 형이 없었으면 나는 분명 심심했을 거고 이런 식의 생활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어. 하지만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있지.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의미가 있는 일은 형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글쎄. 듣고 싶네. 언젠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녁까지 잔디밭에서 졸다가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 응. 응. 그날 정말 잘 잤지. 그리고 생선고해를 훔쳐먹은 일로 형과 크게 싸우고 이틀이 지나서 화해했잖아. 맞아. 네가 정말 어떻게 그리 작은 일에 화를 냈는지 모르겠네. 아 그리고 그날 밤에 형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침까지 계속 얘기를 해줬지. 이런 건 추억 같은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의미는 다양한 기쁨, 환함, 심지어 슬펐던 장면에 조합한 것 같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겠지? 응. 오늘날에 와서야 그런 말들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 권언도 성장했지만 얘도 성장했군요. 얘가 아니라 바둑처럼 느껴야 하는 것 같아. 이제 그만두고 일어나. 어? 내가 이기는 거 아닌가? 맞아. 사실 절반 정도 됐을 때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 축하해. 이제 다음 상대를 찾아봐도 되겠네. 헉! 헌헌이? 아 싫어. 나는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형과 바둑을 두고 싶을 뿐이야. 승패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은 것 같네. 헌헌이? 아님 니가. 이럴소가 약병까지 다 샀잖아. 레벨도 다 올랐고. 돈도 쓸 데가 없어요.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나 봅니다. 어쨌든. 아유 뭔가 아쉽네. 아유 뭔가 아쉽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야되는 곳이 어디더라. 아. 아. 잠겨져 있던 엘리베이터. 그거 출해. 그 통행증? 그걸로 갈 수 있죠. 여기. 지금 파밍 안된 곳부터. 좀 찾아보자. 내가 봤을 때. 여기 안 죽은 애들. 죽이다 보면. 그. 폐 나오지 않을까? 어. 어헣. 맞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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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있는 곳에. 바로. 왼쪽 칸. 위. 어. 이거구나. 효! 어헤. 어헤층이. 아까울리 궁금했던 escarp요 에잇스터 nucleus. GUEST. самое. 솔직히 가 dia 밖에 버ested. 사리기는 설비. tocar여? 아이고 다시 오케이 오케이 뭐지? 잠금이 열린건가? 뭐야 얘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축복도 서생은 일종 500여명의 부탁을 받고 섬에 보급 부품 엥 우와 뭐야? 진짜 제작진들인가봐 제작진들이네 제작진들 멘트 남긴거네 대박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흠 이런게 있었다니 그럼 마지막 남은건 저 위쪽이겠네? 속상공지 스테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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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 찡긋!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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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그래서 이 위쪽은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여긴가? 어어 오케이 어 올라갈 수 있겠다 저기 음 오케이 여기도 끝났네요 안 돼 시드니 끝났어 얘들아 남은게 없지 않아 이제? 진짜 다 찾았지 이거? 여기 아직 제대로 안 둘러봤네 우리가 왔던 맵은 지금 완전 다 찾은 어? 여기 안 찾은 데가 있네? 오잉? 그러면 그러면 생각보다 안 찾은 데가 많구나 오오오! 저놈들 패 있나 안보시나요? 아 뭐 있어봤자 어차피 돈밖에 안주잖아 일단 지도에 표시되어있는 히든은 내가 다 먹었으니까 안 먹어도 돼 귀찮아졌어 패가 뭐예요? 그 명패있어요 저 좀비들한테서 원래 쓰던 민증이 있는데 잡다보면 나와요 새로운 곳으로 가기 전에 그러면은 싹 정리하고 가자 아무것도 놓치지 않게 난 이 게임을 완벽하게 다 파악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갈 날도 머지 않았군요 이 게임에 이렇게 빠지게 될 줄 몰랐는데 참 진짜 많이했다 와 여기 어디냐 와 여기 어디냐 너무 쉽고 너무 쉽고 야 미친 하하하하 회복을 8번을 할 수 있다고? 야 이런 초 고스펙으로 엔딩 보는 사람 있겠네? 스트리머 중에? 나 진짜 모든 걸 다 본 것 같은데 자 또 놓친 거 있나 한번 보자 진짜 다 봤다 이제 끝났네 끝났네 여기 엘리베이터 타면 돼요 이제 이제 부품도 분해 다 하고 살 수 있는 저 저 뭐라 그래 노드에 꽂을 수 있는 거 기억이 안... 옥석 옥석도 다 사자 어 그러니까 노드도 지금 한 칸이 남아있잖아 뭔가 낄만한 거 없을까? 일단 싹 다 사서 정리를 해보자고 돈이 근데 넉넉하진 않아요 전부 다 살 수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 현철 아직 하나 없는데? 아 이제 다음 맵으로 넘어가서 얻을 수 있는 거겠지? 이것들도 마저 사자 그러면 이것들도 마저 사자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500원이 남네 와 거의 다 모았다 슬롯만 보면은 못산거 두개만 하면은 끝이야 야 우리 슬롯이 세개나 있었어? 뭔 정밀블록 시전시 적군이 내상을 입은 이걸로 가자 패링만 잘해도 이제 잡는거 아니야 그러면 개사기 아님? 나 패링 또 좀 치자네 내가 나 계속 이걸로 했었지? 주멸화연 그래서 금을 내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얻었었나보다 맨날 이걸로 조져가지고 아 그러고 보니까 옥석에서도 우리가 그 경험치 많이 얻기 하고 있었잖아 적군 처치시 획득하는 수행 증가 그래서 내가 레벨을 좀 빨리 올렸나? 이제 금은 더이상 필요가 없을거 같으니까 생명회복으로 가고 됐다 가자 이제 아 레벨 맥스라 이제 그거 빼고 딴거 껴야죠 맞네 맞네 맞자 이게 필요가 없구나 이걸 필요가 없고 장착자는 적군에 의해 공격이 중단되지 않으나 데미지는 2분 저풀을 시전해 공격시 해당 오욱 장착자는 적 한명 추가 적중 같은거네 제자리에서 건공검 건공검 출력시 다 건공검에 관련된건 빨간색이네 삼원검의 공격속도 증가 다만 공격하자마자 소량의 4상을 제30 공급기 시전시 기력을 2소모함 길 칼날에 주입시 더 높은 데미지 부여 가능 평타 3타에서 데미지가 늘어난다는거지 공중 및 방향키가 아래로 향할 때 빠른 추락시전 장착하면 최대 기력이 1개 증가한다 이것도 뺄까? 아니야 이건 필요해 비정밀 블록 발동시에도 원거리 공격 반사 오 이거 좋은데? 적군의 공격 블록시 받는 격퇴 효과 감소 이거는 약도 관련이네 이거 빼고 약도 사용시에 필요한 시간 단축으로 가자 이거 할까? 아니야 이렇게 가고 레츠고 큰거 작은거 아주 맛있겠네 내 팔자야 작은거는 노드를 하나 먹고 큰거는 3개 먹고 중간거는 2개 먹고 아직도 못가는 데가 있네 천도 연구 센터 갑시다 음 위쪽으로 왔네? 뭐야 이건 허? 진작에 부서져 있네 얘는? 얘 들려? 전에 깨어났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한 일이 있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 무슨 일인데? 어 광원 바수꾼이란 단체에 대해 알아? 자세한 건 몰라 자료에서 읽은 기억은 있어 간단히 말하면 신권료를 지키기 위해 후방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야 지난 500년 동안 태양인 승객들이 휴면을 취할 때 그들이 설비의 정상 작동을 담당한거지 신권룡기지의 설비는 완전 자동화되지 않았어? 자동화 기계만을 믿기엔 위험이 있지 게다가 그때 인공지능 시스템은 네가 기획한 거였잖아? 역공은 네가 무슨 수장을 부렸을까봐 걱정했어 그래서 네가 떠난 후 아바쿠스와 함께 고급 인공지능 시스템의 조작 권한을 대폭 낮췄어 그리고 직접 그만을 위한 황원 바수꾼부대를 모집한거지 흥 나는 그렇게 수작을 부릴 시간도 없었다고 근데 황원 바수꾼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거야? 치유처럼 유전자 변형 생체인거야? 아니 그들은 태양인이야 그리고 천화 감염자이기도 해 역공이 교대로 깨워서 활동가능 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던거 같아 근데 이번에 깨어나는 황원 바수꾼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게 왠지 이상해 전체가 증발한 것처럼 말이야 500년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야 많은 구역의 파괴 상태가 황원 바수꾼이 사라진게 변이체의 등장과 관련이 있는거 같아?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역공행에 충성하는 조직이니까 비밀을 숨기고 있을거 같아 그들의 본부가 연구센터에 있으니 무언가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제 왜 이 사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핵심내용들이 여기에서 나오겠군요 왜 근데 또 반대편이 막혀있고 난리 이거 스팀에서 살 수 있어요 아이.. 왜 승이 나요 승이 나 아이고 어강 뭐야 터진다 와 데미지 있네 조심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식물을 찾아서 하나씩 부수면 되겠고 뭐지 이거? 뭐야? 왜 생성됐어? 쟤네 왜 계속 생겨? 꼴받네? 쟤는 뭐야? 쟤네 왜 계속 생성됐어? 아 오지마! 반대편 열었고? 부적이 왜 안나가나 했더니 부적이 없었군요. 아 얘 무서운데? 야 배고 빠르다 좋긴 좋네 이거. 엘리베이터가 있네? 아 맞아 헌헌한테 부적 주는거. 그걸 내가 하려고 했었던건데 그래 그게 기억이 안났다. 그래 내가 내가 뭔가 할라 그랬는데 까먹고 있었던게 그거였어. 황홍파수꾼 사건 기억 난 선배를 데리고 비승전에 갔다. 그는 이미 황홍파수꾼 복역을 모두 마쳐 휴면에 들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우릴 기다린건 휴식실이 아닌 살인기기였다. 게다가 퇴역했던 모든 동료들을 만났다. 그들 중 일부는 몬스터가 되었고 몬스터가 되지 않은 동료들은 실험체가 되었다. 애초에 희망은 없었던걸까? 우린 전력으로 겨우 이곳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선배가 중상을 입었고 연구센터의 의료실 삶이 모두 망가졌다. 이럴수가 이참에 지도도 업데이트하자고? 그래야되겠어. 일단 이 엘리베이터 기억해나요? 아직 안탄거니까. 돌아가자. 아이고 쟤네가 계속 나온다는건 쟤네를 이용해서 뭘 해야된다는 얘기거든? 아니 휴식을 취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계각 가면은 무조건 불필어. 우리 헌헌이 어디있니? 따아! 저기 가서 뭐 딴짓하고 있네. 으아! 뭐야 이거. 도예로 이상한거 만들었어. 똥바 아저씨 이거 줄게. 응? 네개? 이거 오색병이네. 누가 만들라고 알려줬어? 당신에게 줄 선물로 어떤것이 좋을지 아바코스한테 물어봤어. 아바코스가 말하길 영나라사람은 병에 이야기를 그리는 풍습이 있다고 했지. 유약 생성이 균일하진 않지만 원인으로서는 괜찮네. 너 눈이 너무 낮은거 아니냐? 사실 내게 더 만족스러운 완성품이 있지만 형이 깨버렸어. 수. 얘가? 왜 그랬대? 고의가 아니야. 하! 범인이 자수하러 왔네. 괜찮아. 내게도 연습할 기회가 더 생겼으니까. 여기에 그려진 이야기는 뭐야? 나 똥부 아저씨 그리고 얘 형이 이곳에 사는 얘기야. 오? 오 그렇군 알겠어. 후. 눈가가 젖었네? 울고 싶으면 시원하게 울어. 음수? 씨. 넌 몰라. 왜그래? 너 못생기게 그렸어? 크롤리가 난 그냥 이런 선물을 처음 받아봤어. 고마워 꼬마. 미안하다. 도전과제였다. 실은 도전과제인 줄도 몰랐다. 그냥 부셨다 눈앞에. 이상한게 있길래. 음. 참 묘하네. 나도 출항하기 전에 고장난 보조로봇을 주웠던 기억이 나는데. 산해의 고천. 망가지지 않았어요. 산해의 고천. 좋아요. 출거부터 지금까지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목표 달성 전 산해의 고천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맵은 여기 있습니다. 허! 마지막 맵이라고 하네. 진짜 이렇게 끝나네.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 왔던 곳이 어딨? 잘 모르겠을 땐 노드로 돌아가면 되지. 형 부적은? 아! 헌헌이 개색! 니가 자꾸 싸돌아다니니까 주는 거 자꾸. 까먹잖아! 아아아아아아악! 쟤 또 돌아가면 무슨 이벤트 있다? 쟤 또 돌아가면 무슨 이벤트 있다? 아니네? 어? 왜 목표가 형에게 돌아간 거야? 분명 안홍에게 착용하라고 했는데. 분명 니가 착용하라고 했는데. 아니 안홍이 급히 어딜 가는데 큰일이 난 것 같아서. 이름이 안홍이었어? 왜 이렇게 생소하지? 뭔가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안농 아니야 안농? 정말 그에게 위험이 생길까봐 부적을 그에게 줬어. 아 신농이구나. 맞아. 괜찮아 상관없어.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정말 재앙을 막아줬네. 예전에 착용할 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 형 이건 분명 부상의 힘이야.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이게 하늘의 뜻인지 우연인지 어떻게 구분해? 예? 이 나무 안에 돌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형이 넣은 거야? 뭐가 있어? 어디 보자. 이건 돌이 아니라 금패네. 금패네. 와 이런 보물이 안에 있다니. 봐봐. 또 좋은 일이 생겼잖아. 확실히 조금 허무하긴 하네. 금패. 부상 목패에 묻힌 금패로 광부의 목숨줄이었던 것 같다. 3D 프린터를 부... 3D 프린터 분해를 통해 금을 획득할 수 있다. 엥? 겨우 금을 얻기 위해 한... 겨우? 금패 1,000. 헌원기념코인 2,000. 이것들은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있읍시다. 한 5만원 정도는 줘야 의미가 있지. 안 그래요? 이거 가지고 누구 포에 붙이라고. 1,000이면은 뭐. 잡못 몇 마리 잡으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물가가 맞아 너무 비싸. 1,000. 얘네를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야, 맞는 것 같은데? 저쪽 위쪽에 길이 막혀 있어. 여기 계속 얘들이 나오잖아. 그러네. 아니, 이게 2단 점프를 하고 얘네 공격을 막으면 점프를 한 번 더 할 수 있네. 나 지금 알았어. 아, 마지막 현철이 여기 있었네. 에이. 아야. 어, 명패인가 보다. 명패 사양을. 이게 뭐야? 문이 잠겨있어요. 문이 잠겨있어요. 얘 개 아닐까? 아까 우리가 계속 문서 먹었던 그 친구들의 실험체?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되는지 한 번 보자. 야, 너 일로 와봐. 잘 따라오네. 빨리 와봐. 오케이. 땡큐. 아, 야, 이 개색. 아이, 왜 길을 모으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여기 다른 길이 있었네. 야, 여기 원래 오면 안 되는 곳인데 와버렸나봐. 아이, 자꾸 말 맞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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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돌아가야겠는걸? 생각보다 길이 뭐 엄청 어려운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애. 어? 이러면 못 잡는데. 아, 좀 때려줄래? 흐어어어! 불피로 태어나잖아! 얘 팔이 너무 커서 나한테 공격이 안 닿아. 아니, 알겠습니다. 아이, 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이씨,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 여깄다, 내 시체 뭐야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갈 수 없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 브금이 몽환적이냐 우와 다 죽었어 여기 있는 애들 폭발이 장난 아니네 저 위에 있네 떨어지나? 오케이 우리 엘리베이터 탔던가? 엘리베이터 아직 안타 응아아 엘리베이터 아직 안탔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제가 아니네 크흠 일반 몹이네 제 진화버전 보스로 저번시간에 완전 개 털렸죠 너무 힘들었어요 야아아아악 와 다 죽었어 대에박 굉장히 어둡다 여기가 어디고 나 아직 다 둘러 안 둘러봤는데 이거 여기로 가면 굉장히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가 없어 몰라 그냥 가 여기가 어디야? 밑에가 있었네? 바로 탈출 여기 누가 봐도 보스 각이야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그 전맵을 완벽하게 다 공략이 끝내고 나서 가자 여기가 아직 안 열렸거든? 이거 뭐 하는 덴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여깄다 아 뭐야 바로 아래로 그냥 가는 엘리베이터였네 여기? 아하! 놓친게 뭐가 이렇게 많아? 어? 저 폭발 터지는 애를 여기에서 터뜨리게 해볼까? 이미 늦었는데요? 어? 어? 아 이 가시는 찔리면은 안되네 이것도 안돼 이걸로 넘어가는건가 했는데 태극착이 안돼요 어? 함정판정인거 같애 그럼 우린 지금 더 볼 수 있는게 없네 밑에 쪽도 한번 싹 보자 완전 밑에 아 나비를 써보자고? 와 천재세요? 아 나 왜 자꾸 나비를 까먹지? 이거 어떻게 먹는데? 뭐지? 뭐가 있긴 있거든? 흠 모르겠다 밑으로 쭉 내려가 봐 밑으로 쭉 내려가 봐 여기도 막혀있는 벽이 있고 여기도 막혀있는 벽이 있고 여기서 스트립 댄스 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고 꽤 초반에 여기를 와서 본 적이 있는 기억이 있어 여기 잠겨있고 여기서는 못 가니까 반대편에서 가야겠네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원래 안 잠겨있던 곳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우리가 내려왔었던 방향이구나 그러면 여기 바로 아래쪽은 뭐야 때려줘 아니 그따위로 때리지말고 그냥 올라가면 되네 이 친구를 터뜨려 보자 미안 좀 더 가까이 와줘 너 말고 그래 너 펑 그렇지 벽 넘어도 파손됐고 전국보품 다 한거 아니야? 어? 쟤 뭐가 있네? 너 뭐야 너 뭐야? 어 이거 뭐야? 종국보품 오케이 거의 다 먹었다 거의 다 먹었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 귀요미 녀석 귀엽다고 봐주지 않을 거예요? 뭐 뭐 왜? 뭐 나 뭐 놓쳤어? 석상 머리 위에 상자 있었다고? 아니 미친 못 내려와가지고 못 올라가는데? 이따가 보자 아아악 왜 안죽어 막다른길 문서다 종국보품 항원파수꾼 본부 스크린 각 항원파수꾼들은 주의 바랍니다 미확인 생물이 대량 침입했으니 즉시 최고 경비 태세를 갖추도록 한다 변이 생물은 극도의 공격성을 띄고 있으므로 만나는 즉시 사살할 것 보장하지 않는 대원들은 석히 무기구에서 장비를 수령하도록 한다 흠 항원파수꾼들은 그래도 여기서 열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채팅보단 채팅보단 아 여기가 막혀있구나 여기를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지? 그것도 안되고 다시 포탈을 타야겠네요? 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근데 일단 지금 위에 다 먹지 않았어? 먹긴 다 먹었어 이 밑에가 지금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히드는 다 먹었어 머리 위에 상자가 있었다고? 확인하러 다시 가봅시다 지금 진짜 끝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님들이 하라는거 다 할게요 그냥 솔직히 나도 이거 끝내고 싶지 않거든 이벤트 있나 확인하라고? 없어 이제 이벤트도 다 끝난듯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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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족간네 그래서 뭐 어디가라고? 석상 머리 위? 그게 여기잖아 여기 아니야? 이거 말하는거 아니에요? 아 이 왼쪽편? 어! 뭐야 여기 상자가 있네? 아니 근데 기록에는 또 다 있는데 저기 어떻게 가지? 웃긴다 쟤 뭐해 미친놈이 그냥 돈상자는 히든으로 안치나 보다 뭐하세요? 미안 미친놈아 니가 먼저 때렸잖아 야 근데 나 피가 진짜 안다는 느낌이다 대단한걸 이렇게 뚜드려 맞았는데 한번 빨면 풀피되네 여기 지금 밑에 잠겨있는거 맞지 여기 나중에 가나? 지금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아까 가시 막힌 곳 활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어 어어 잘 가고 금은 주시구요 아 이 친구를 여기에서 죽여야 되는데 자꾸 까먹네 어쩔 수 없지 어쨌든 궁! 어어 부서짐 대박 대박 뭔데 승객 0패 별건 아니었네 이제 진짜 다 먹은 것 같애 여기 잠겨있는 곳 빼고 가자 이제 할 것 다했다 되게 브금도 약간 진짜 다 끝났다 이런 느낌의 브금 아냐? 아 얜 뭐야 또 분위기 해치게 어 얘를 이 밑으로 오게 못하나? 여길 부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않아? 미안 얘들아 꺼져봐 좀 꺼져봐 좀 아 얘를 터뜨려버리면 아아아아아아악 근데 몹이 밑으로 안 떨어지니까 아 훈수 너무 과한 훈수는 안됩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알려주세요 원래 이런거 저런거 시도해보다가 얻어 걸리면 그 쾌감이 장난이 아니라서 다 알고 있어도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이제 템을 좀 샀까? 이것도 다 했네 대박 남은 옥석도 사자 살수 있을까 근데? 돈 모자란데? 이것들 갈면 살 수 있어 헉 아 아 아 기념코인 하나만 갈자 얘들아 이거 하나만 갈면 다 사는건데 에어양 참아 아 맞아 2천원이면 뭐 금방 벌지 진행하자 접고 자 선미 이미 다 했어아아아 그러 Nacht 날짓알고inary 어 여기 스트립 잔다 어딜 뒤돌아봐 나 옷 갈아입고 있었어 건방진 녀석 해킹을 왜 해? 아이고 요건 빨리 때렸다 해킹을 하고 와야되나봐 길이 계속 나오는데 여긴 또 웹이 왜이렇게 넓어 와 아 그냥 기록보는 데구나 얘가 역공 이지 그지 태초기 450년 겨울 1월 12일 이런 대참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복래의 천하가 확산되면서 나를 포함한 모든 태양인이 활을 입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혼돈의 시기를 틈타 천도의회가 전면으로 나설 수 있다 전에 없는 자원을 쟁취하기 위해 건설 중에 신곤륜 과학연구센터가 방사기술을 부흥시킬 것이다 뭐 뇌기들 저버릴 수 없다 반드시 해동약을 찾아야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과학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알려야한다 나랑 사상이 똑같네? 어렸을 적 사상과 똑같다 태초기 452년 봄 4월 8일 하나라에서 연설을 다니는데 폭발로 인해 중상을 입은 소년이 나한테로 보내졌다 허어 항하가 울면서 나를 여기로 데려왔구나 상태가 너무 심각해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았다 놀랍게도 고목의 힘이 손상을 입은 장기의 재생을 촉진시킨 것 같다 내가 특별히 제작한 고목 안전기로 소년은 기적처럼 살아났다 고목요전자와 태양인 세포간에 전혀 없는 조화와 융합을 보여줬다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것 같다 설마 태양이 나를 돕고 있는 건가 저 친구가 나를 살려줬네 아 왜 또 여긴 잠겨있으셈 하아 경질경질 신경질이 나셈 아 여기도 잠겨있었네 아나 기록 두개였냐고? 네 맨 마지막 건 나가기 이 소애끼들 이 소애끼들 아니 보여줄거면은 다른 곳에 꼬아놓칠 말든가 어? 여기도 길 있어요 해놓고 못가게 왜 해놓은거냐고 위쪽에 가시밧길이 있던데요 아니 알아 근데 안 닿잖아 아 아 어 히다 정말 잘됐다 신권륜에서 출발하기 전에 새로운 빛이 나타났다 기존의 연고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태양이는 영생을 원한다면 고목의 힘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생체세포 데이터가 있으니 천화의 혈청치료든 진정한 의미의 영생이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거라 믿는다 유전자 개조를 거치지 않고도 수천년을 사는 태양이는 생명력의 본질의 강회 심지어 얘의 재생능력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은폐한다 특히 얘한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된다 스읍 여기서부터 살짝 꼬이네 왼쪽 끝에 가시 치우고 올라가면 될 것 같다고? 아 어어 아 여기 길이 있었네 나 이거 못보고 미안하다 많이 답답했구나 니들 왜 벽이 있는거야 못봤어 아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 Ο 어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이씨 아야 헥행을 하면 뭐야? 고양이가 있네?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 하나가 더 생겼어 어? 뭐야? 매번 해답을 찾은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전화 유전자가 인공 배하 단계에서 격리 후 배양한 생명체는 외형이나 진흥면에서 태양인과 큰 차이가 있었으면 생명력이 매우 낮았다 아니 고양이가 태양인이 된 게 아니라 태양인에서 배양한 생명체가 고양이었던 거야? 우리 복남이 삼동이 태양인 유전자였어? 솔직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해동략 계획을 맞추지 못할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이 따르더라도 얘가 제안한 영생로 계획의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사용가능한 모든 차원을 잠시 영생로 계획으로 전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동략 개발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중단하는 것이다 고양이의 기원을 알게 됐다 대~~~박 그랬던 건가 다 봤지 이거? 아니네? 해식이 2년 제자로 받아들여서 과학의 꿈을 계속 이제 실현 시키고 있었나봐요 둘이서 스승인 나는 너라면 이해를 할 것이라 생각했다 미안 에에에에에에에아 에엥 몬스터들이 다 걸리적거려 개빡치게 기록 짱 많아 읽기싫어 천화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혈청의 효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보고서를 보면 혈청을 접종한 황혼파수꾼이 천화의 성장을 억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극소수의 접종자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두 번째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태양인도련 변이는 어떤 형태로 변했을까 변이 전에 지능이 사라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통반하는 것 같다 전에 했던 실험 결과와 큰 차이가 난다 좀 더 관찰을 해봐야 할 것 같다 태식이 125년 반복적인 깨어남으로 몸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변 이후의 태양인 이후 변이체라고 부르겠다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 기존 천화의 고목 유전자를 통해 변이체가 역으로 고목을 감염시켜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고목과의 결합으로 이런 생명체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손상 어! 건너뛰어서 밑에껏 혈청과 관련해 기능성 있는 결과는 모두 확인했지만 새로운 변화는 감지하지 못했다 접종자 90%가 천화에서 완벽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10%는 변이체가 되었다 도대체 정답이 무엇일까 결국 프로젝트는 실패했네 아니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아? 아 물론 이제 이 생체 실험을 한 거는 잘못됐지만 목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악의에 바쳐서 한 실험이 아닌데? 대식이 250분 망할 영초 단약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머리가 터질 것만 같다 보고서를 보니 변이체 사이에는 모종의 집단의식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동할 수 있다 또한 고효율로 에너지를 사용하며 행동 방식이 특히 협조적이다 이런 현상은 생명에 대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의식을 초월하는 것으로 새로운 생명조직 방식이 나타난 것 같다 저의 주인공은 지금 공유하는 것 같다 에도 불을 지지하지만 그 모든 일은 가게 될 수 있다 이게 다가야 된다 지금의 삶을 지지하지만 더 불을 지지하지만 도대체 안으로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 같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긴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 왜왔어 어 막혀있어 뭐야 내가 먹었던 다른 흡수한 시체들과 저기 얘네 이름 뭐야 잠에까지 다 찍혀있네 최후가 마지막 옥새인가요? 뭐야 기억이 없는데 어? 어? 스승님 여기 손 와 계셨군요 찾는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예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꿈에도 몰랐네 맨 처음 인트로에서 역공이 나를 반 죽여놓은 거잖아 그러다가 고목으로 인해서 다시 재생된 거고 영혼의 세계까지 안부를 모르려고 온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아쉬움을 달래려고 왔습니다 잊으셨나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급하게 헤어지느라 사부님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지 않습니까 하! 참 의리가 있는 제자야 벌써 만난지 오백하고도 9년이 흘렀지 사부인 나는 그때의 자네를 설득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자주 생각한다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시간이 다시 거꾸로 흘러도 검으로 배웠을 겁니다 어... 구황을 몰살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된 것으로 보니 사부인 나도 가만두지 않겠구나 기억하느냐? 과학과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넘치던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였던 것 너를 영생로 계획 태양인의 희망의 빛 어떠한 희망도 거짓 위에 세워질 순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부님께서 먼저 자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아니다 과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거짓 혹은 사실은 사람의 목숨 앞에 왜 중요하지 않다 질문 하나 하지 모든 옥새를 손에 넣으면 천하가 감쪽같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느냐 아니면 모두를 영혼의 세계에서 깨어 복례로 돌아와 죽음을 맞이하게 할 것이냐 당신을 뒤집어 없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 무슨 일? 무슨 일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은 무의로 돌아간다 내가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건 맞다 그것 때문에 몇 세기 동안 계속해서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당장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나를 원망해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야 저거... 그럼 말씀하실 자격 없습니다 왜, 듣기 싫으냐? 너도 내가 봤다는 걸 뼛속 깊이 느끼고 있지 않느냐 예, 도대체 태양인을 위해 복수를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이냐 잠잠잠 잠잠잠 됐다, 이런 토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동의합니다 검을 뽑으세요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하지만 네가 내 영추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방사병법의 첫 번째 강령을 하지 기억하느냐 병법이란 속임수입니다 맞다 역시 훌륭하구나 뭐야? 어? 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너의 신경종철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 이런... 이렇게... 필요한 방법을 쓰시다니... 사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권한을 얻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거든 근데 하늘에서 너를 보내주셨구나 스승으로 고맙게 생각하네 미리... 계획해둔 거였군요 처음부터... 그런 변이 몬스터들은... 설마...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 그거 아니냐? 나도 이제 전부 알았다 너의 배신을 포함해 모든 것이 딱딱 틀어맞았지 편히 잠들거라 아이야 악몽이 곧 끝날 것이다 나 그럼 옥새 모았던 게 결국에는 다 계획의 일부였던 거네? 나... 나 여기 갇혔네? 나 어떻게 해? 나 어떻게 해? 버튼 누르고 50억 년을 여기에서 겪게 될 줄이야 돈도 못 받았는데 긴... 항하?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무슨 뜻이야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미안 오라버니랑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오라버니랑 가지 않아 남아있을래 아니 뭔 소리냐니까? 나 진심이야 야 뭔 소리냐고 하지만 복례가 아닌 곳에서 생명을 끝낸다는 게 상상할 수 없어 신권륜에 가면 바이러스를 끝낼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럼 더 이상 천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사람은 언젠가 죽어 나는 대도해서 나의 여정을 마치고 싶어 왜? 또 그런다 입만 열면 바보 같은 소리만 하지 왜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거야? 나도 살고 싶어 오라버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지만 오라버니 난 도망가고 싶지 않아 삶과 죽음은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이유 부분이야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만 죽음도 떳떳하게 맞이해야 해 그때 고목이 너의 생명영장을 위해 갑자기 반말하지 마 그때 나를 구하는 사람은 사부님이야 그동안 내가 열심히 연구에 몰두한 이유가 뭔데 왜 너까지 일 못해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날 배신할 수 있어 난 좋은 것만 너에게 줬는데 그건 오라버니가 주고 싶었던 거지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야 말 끝마다 날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거 가스라이킹이라고 헛 내가 너를 위한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니 알겠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일찍 알았어야 하는데 미안해 난 그런 뜻이 아니야 괜찮아 네 뜻은 잘 알았어 그럼 나도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날 데리러 올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정말 가고 싶지 않다면 너 같은 여동생은 없다고 칠게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난 오라버니 밖에 없는데 너랑 기도자들처럼 복래해서 썩어가는 걸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널 잊어버릴래 왜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나의 잘못도 아니고 응 네 잘못임 eastadı 시방이다 운 제빌 나같이 박 visuals 존명되어 운 제빌 조포의 유 이거 facebook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야 헌헌의 목소리 빠져나왔어 오 헌헌 형 듣고 있어? 어디로 갔어? 집에 일이 생겼어 사계가? 무슨 위험이라도 만난거야? 철관문스터가 갑자기 뛰어들었어 아! 잠깐 또 들어온 것 같아 어서 빨리 숨어 헌헌 헌헌 아직 있어? 어서 대답해 역공 천도의회 시방 중 하나로 연구소 관리자다 의회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자로 실질적인 리더이자 예 스승 어떻게 된거지? 에헤이 기록 헌헌 죽어가고 있는데 기록 보고 앉았네 상관없다 이게 중요한건 아니다 지난 연구자료를 다시 읽어보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올지도 모른다 근데 당시에는 무엇 때문에 영생을 연구하게 된 것일까 아니 아니다 이유가 없을 리가 없어 원인을 찾아낼 것이다 과학은 언제나 해답이 있었으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태양인은 영혼의 세계에서 내가 구하러 갈 때까지 기다려라 모든 희생은 언젠가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아 진짜 다 불쌍하다 주인공도 불쌍하고 스승도 불쌍하고 맞다 난 정말 바보다 편의체가 바로 핵심인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편의체의 존재가 우주 생명의 형태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전화는 처음부터 재앙이 아니었던 것이다 어 얘 생각하는게 이상하게 바뀌었네 우주가 태양인에게 내린 시련이며 선물인 것이다 그리고 편의체는 태양 자기 합리화 됐다 지금 너무 이제 막혀버리니까 자기 합리화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편의체는 태양인의 다음 단계로 안내할 열쇠인 것이다 모든 태양인을 이끌고 영원한 미래로 향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이렇게나 신비롭다 오! 확실히 미쳤는데 여기가 아까 우리가 왔던 데구나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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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다른 기록이 새로 생겼나 뭐야 왜 잠겨? 아야 징긋 비전 뭐야 뭐가 계속 와? 어? 어 뭐야 뭐가 보여야지 임마 아니 화면 개늘여여 어!어어! 이거 뭐야! 나 체력 없어질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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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력 fre cuisine 빠져나왔어 새로운 기록이 있어서 야이씨 뭔 괴물이 이렇게 많아 지금! 그래서 뭐 어떻게 벗어나면 돼? 왜? 여기 위로 못 올라가는데? 어? 얘네 뭐야? 잠깐만! 빨리! 한번 치고 주시기 위해서! 열렸다 열렸다 이쪽이 열렸네 첫번째 기록이야 태식이 434년 의외의 압박과 기대 속에서 영생계획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성과가 없다면 풍시가문에는 경비를 더욱 줄일 것이다 나한테 있어 이건 오랫동안 꿈꿔온 일이기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배수진을 쳤다 처음에는 고목 부상의 세포를 탐색하여 고목의 생장 중 태초기 444년 10년간의 끝없는 노력으로 고목 재생 세포와 태양인 세포의 융합 실험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 영생으로 가는 첫걸음이자 과학의 승리다 더욱이 이번 연구는 세상 사람들이 기술을 다시 돌아보게 될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이담이 세상을 떠난 후 거둔 가장 큰 성과일지도 모른다 이담이 제 무예의 스승님이죠 태초기 446 모든 실험체에서 원인 불명의 거부 반응이 일어나며 잇따라 사망에 이르고 있다 유전자 조합 과정에서 신형 바이러스가 생겨난 것으로 출현되며 코드번호는 천화이다 코드번호가 천화라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있는 것이 나타났다 하지만 전염 경로를 찾지 못해 격리할 수 없다 숙주가 생명을 이루는 바이러스는 꽃송이 모양으로 계속 퍼져나간다 역공은 일생을 연구에 바쳤으며 태양인의 복지 향상에 힘썼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천화바이러스가 탄생했다 바이러스를 만난 애가 역공이었구나 오류를 마주한 그는 모든 걸 대가로 해결방안을 찾아 재앙급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막으려 했다 음 흠 아니애애애애애 여긴 뭐 히든이고 뭐고 그런게 없네 헌헌아 기다려 오래 기다렸지 아이고 아직 안 끝났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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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가 아 일단 휴식부터 취하라고 안 돼 난 쉬울 수 없어 우리 하나님 하나님 내 봐 잘 쉬었죠 아 돌아가면 되는 건가 어 이 부금이 심상치가 않은데 부서져 있다 어 이 길이 부서져 있어 원래 못 가는 길이었는데 이쪽에 뭐가 있나 본데 개인일지 누구세요? 소천? 지금까지 눈을 감은 적이 없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을 희생하고 밤을 보살펴 당신들의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막무가능인거 압니다만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려야 할 때입니다 병세를 늦추지 않는 단양 승전은 허구입니다 태양대인 역공이 약속한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값싼 실험용지에 불과해요 하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섬에 오를 자격이 없습니다 기억났어요 엄마 사내구천 기다리세요 제가 꼭 구해줄게요 우리의 모두를 구할겁니다 나 말고도 저 역공의 만행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네 쟨 어떻게 됐어 죽었나? 쟨 누구야? 완전 처음보는 애가 있네 쟨 돈은 못참지 우리 헌원이 구하러 가더라도 이거는 뭐 참지 바빠 바빠 아이템 다 먹어야 돼 수고하세요 이쪽이 맞는 길이냐는데? 이게 아닌데? 어떻게 가야돼? 왼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리프트를 타야되네 왼쪽 아래 한번만 뒤져보면 안되냐고? 아아 아 저기 문 원래 잠겨있었던거 뭐 이제 열렸냐? 아아 왜 자꾸 때려 어? 뭐야 넌 여기서 뭘 하시고 있어? 하하 번역 왜이래 조심해 그것은 태학역공의 실험실인데 만약 내가 너라면 문을 함부로 열지 않을거야 어? 얘구나 산에 구천이 계속 찾고있던 인물이 예인건가? 소천 좌표 내부 찾는 사람이 안에 있어? 그는 황혼파수꾼이야 흐뭔하지마 역공의 인체실험의 대상으로서 아마도 괜찮아요 소천은 소천이지 생사를 가리지 않아요 친구 나를 막지마세요 잠시만 헉 아이고 고장났다 죽어버렸는데? 친구 단체사진 하아아아 산에 구천과 태양인 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 황혼파수꾼이 제복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있다 antiqu자 또 이게 또 이렇게 산에 부천 한때 태양인 친구가 있었으면 황혼파수꾼이 된 후 역공의 실험에서 희생되었다 친구와 만나기 위해 신곤륜 전체를 찾아다녔다 incredible 구적이 없어 호잇 하아 하아 진짜 막바지구나 되게 여유롭네? 위로 올라가야되지 다 왔다 헉 분위기가 이상해 막혀있어 여기서 쉬었다 가야지 아우 경치가 좋네 아 담배맛 죽인다 풀피 됐다 저기 끝에 있다 헉 헉 헉 헉 어머 이거 사야지 개꿀 개꿀 야 상인 죽었어 완전 사지가 갈갈이 찍혀서 뭐 길이 없는데 드디어 다 모았다 모든 옥석 모든 옥석 다 모았어요 헉 헉 얘도 완전 멈춰버렸네 얘도 완전 멈춰버렸네 아 아 여기에다가 숨겨놨었구나 헉 어떡해 형 드디어 돌아왔구나 방금 그 사람들이 아바쿠스를 깨부셨어 역공개 위병들을 데리고 사계각에 들어와서 마구 부셔버렸어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제 잘못입니다 내인 사계각에 방어병에 문제가 생겨서 경보시스템이 해제됐습니다 설빈 상태가 심각해? 다행히도 시설 대부분은 당분간 작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공이 영초에 있는 옥새를 훔쳐갔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소인은 죽어마땅합니다 내 몸에 있는 권한 역시 빼앗아갔어 그럼 그가 그 시방 전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단 거군 근데 왜 이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 그의 진짜 목적은 의외법전을 수정하는 거야 모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근데 변이채까지 그의 작품일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무슨 뜻이야? 그가 신권련을 파괴하란다는 거야?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를 보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소인이 상황 분석이나 가능... 가능한 원인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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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프로세서 파괴 97% 손상은 되돌릴 수 없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거야 이럴 수가... 나 때문에 그런가? 아니에요 헌헌 제가 종료되는 것은 그 누구하고도 상상상 상관이 없어요 하늘은 바람과 구름을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은 화복을 헤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라고 해도 모든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종료 전에 데인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제 데인의 아바쿠스인 저는 소원을 잃었습니다 그런 오글거리는 말 집어치워 그래도 수고했어 제가 자주 사용하는 톨과 관련 프리셋을 예비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개인 비서를 만나게 되시면 전체전의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기여 설류류랄 롤롤 연구 종료까지 남은 시간 3 2 1 아바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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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아바쿠스!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성이 높은 수치로 설정되었다 이로 인해 늘 감상적인 말투로 말한다 이에 가장 충성스러운 조수인 그는 역공 침입사건에서 직접 나서 사계각 사람들을 지켜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중상을 입어 잡동이 멈췄다 irroo 야 나 너무 늦게와서 내가 기록 한 30개 보고 오느라 하여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저 위쪽에 애들이 자리를 다시 잡았네요 이제 끝이 온 건가 괜히 헛수고한 느낌이야 지금은 의기소침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럼 뭐 희망이라도 있는 거야? 역공이 의외의 최고 권한을 손에 넣었으니 위군을 이끌고 우리를 몰살시킬 수 있지 않겠어? 편의체는 더하지 신권련 전체가 감염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정말 생존자가 있을 것 같아? 신권련에는 태양인만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야? 뒷말은 헌헌 아니 원인을 구하려고? 진심이야? 지금은 농담할 때가 아니라고 아니 잘 생각해보면 태양인의 일이 좀 더 중요하긴 한데 뭐야 이거 루트 정해지는 거야? 분기점인가 보다 그치? 누가 봐도 이게 노말 이게 진앤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헌헌한테 아이템 많이 안 주고 대화 많이 안 나누고 교감 정서가 부족하면 무조건 이것만 선택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나 이거 세이브 돌이켜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그냥 바로 진앤딩 볼래 너 신권련이 어둠 속에 빠지는 말든 우린 반드시 그대를 푸른별로 돌려보내야 해 영생로가 꺼지려 하면 불기운이 사라지기 전에 불을 되돌려놔야 해 만약에 항아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겠지 이렇게 하면 영생로는 작동을 멈추게 될 거야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계획을 위해 희생당했을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희생자가 나와선 안 돼 원인이 우리보다 더 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 그들은 우리보다 더 사람처럼 살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그동안 헌헌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나 보네 너도 그렇지 않아? 나는 됐어 너한테 설명하기 싫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종말 전에 착한 일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에 없지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역공을 막지 못하면 아무리 말해도 공연물에 지나지 않을 거야 그 와일전을 피할 수 없다면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이 있어 네가 가지고 돌아온 에너지탄 기억나? 내가 새로운 화살을 구상해봤어 그것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도 가능할지 몰라 화살을 제작했어? 응 자동 단조대 만들고 있어 하지만 아직 조금 기다려야 해 안타깝게도 이런 특제 화살은 한 번만 발사할 수 있어 한 발이면 충분해 아 그럼 결국엔 보스를 잡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스를 잡고 나서 마무리할 때 필요한가 보다 아이씨 괜히 좋아했네 난 또 개쩌는 무기 어? 보스 직전에 주는 줄 알고 그럼 각자 볼일을 보자 역공과 싸우기 전에 정비를 하면서 화살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게 원인 문제가 급하니까 먼저 헌헌을 데리고 신농을 찾아가 그 다음 나루터에 맘대로 결정하지마 나 안갈거야 헌헌? 저 쌍놈이? 나도 힘든 결정하고 있는데 고집 부리지 말고 듣고 있는 거 알아 방금 똥부 아저씨랑 한 얘기 다 들었지? 그럼 이것도 알아야겠네 계속 여기 있으면 위험해질 거야 그들이 아바쿠스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직접 보고도 그래? 난 푸른별로 돌아가지 않아 형이랑 함께 할거야 나도 함께 복례로 갈 수 있어 어리석은 소리하지마 거긴 니가 가야 할 곳이 아니야 야호와짐 그래도 형이 있잖아 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거야?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왜 형을 몰라 형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해서 고추를 듬뿍 추가하잖아 잠잘 땐 코를 심하게 꿇어서 옆집에 있는 사람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고 형은 아는 것도 많잖아 덕분에 나도 많은 걸 배워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부모님이 떠난 후 이 세상에 나를 아껴줄 사람은 형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형마저 없으면 내 곁엔 아무도 없어 헌헌 너도 알아야 할 일이 있어 사실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수백년 전 우리 태양에는 멸망을 피하기 위해 너희 부족인들을 인들을 인들을 안눌려 뭐야 안눌려가 아니라 패드 연결이 잠깐 끊겼네요 이건 다시 연결됐구요 수많은 원인을 푸른별에 붙잡아서 신곤섬 신곤섬 윤섬으로 데려와 너희들의 자유를 빼앗고 잔인하게 살해했어 이게 바로 도화촌의 본모습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에 벌어졌다는 거야 형이 말한 것들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 나도 바보는 아니야 아농과 마을을 탈출했던 날 살인기계들을 봤어 그래서 도화촌이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럼 너도 잘 알겠네 내가 아니었다면 너희들은 푸른별에서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걸 너희 부모도 아직 살아있었을 거고 솔직히 말해서 처음 발견했을 때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하지만 나와 사는 건 지금의 형이지 과거의 형이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의 형은 절대 날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건 맞지 그러니 이곳이 아무리 위험해도 두렵지 않아 날 그냥 남아있게 해줘 멍청한 소리 집어치워 하... 내가 언제부터 너한테 말로 당할 수 없게 된 거지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가 안전해지면 내가 푸른별로 널 데리러 갈게 진짜? 내가 언제 거짓말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부탁인데 먼저 신농과 함께 여길 떠나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거짓말이 되겠군요 이제 슬슬 움직여야겠는걸 더 늦으면 나로 더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수고 좀 해줘 상황을 신농한테 설명하는 원인을 수송사원으로 안내해줘 화살 제작이 끝나면 정비 완료와 합류할게 에너지 화살 과복이 에너지탄으로부터 용감을 얻어 만든 화살로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화살은 역공에게 저항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발사기에는 오직 한 번뿐이다 과복의 작업대 끝이 다가오는구만 참고로 계단에서 아래 점프가 가능하다고? 여기에서 계단이 어딨어 다 끝났는데 그걸 지금 가르쳐주면 어떡해 어 탈출선인가봐 저게가 세 브로 솔직히 말해봐 너의 똑똑한 머리로 어찌 생각을 안했겠어 입에는 태양인이 키를 잡지 않으면 항행할 수가 없어 이 원인들이 어떻게 스스로 푸른별로 날아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너의 운전실력이 제일 좋아 그럴 줄 알았어 정말 교환하군 내가 헌원과 마을 사람들을 푸른별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고 너와 상관없어 고마워 그러니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난 헌원에게 진정한 집을 주고 싶었을 뿐이야 어쨌든 화도 나와 함께 일으킨 거니까 넌 서둘러 일을 절이한 후에 우리 둘만 남더라도 같이 벙래로 돌아갈까 약속했어 서두르지 마라 내 사람들이 배에 오르기 전에 누구도 떠날 수 없어 이 덩치는 정말 쓸모가 있지 그가 있으면 말사람은 아이처럼 말을 잘 들어 결국에는 너의 신령에 의지해야 한다니 정말 역겹군 그렇지 헌원 헌원? 왜 그래 형에게 할 말이 있지 않았어 없어 서둘러 시간이 많지 않아 우리 떠나야 해 굴버 갈 싫어 안 갈 거야 그래도 형과 남고 싶어 허넌 줄게 있으니 이리 와봐 허넌 줄게 있으니 이리 와봐 이건 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 형이 없는 동안 잘 보관해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잘 지켜서 돌려줄게 알았으면 인상 찌푸리지마 이렇게 하자 그 대가로 푸른별에 도착하면 같이 바다 보러 가는 건 어떨까 아직? 정말? 약속했어 손가락 걸어 손가락 약속 시간이 다 됐군 출발 준비하자 아직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못했는데요? 항상 조심해 형제 너희도 이제 헌헌은 평생을 형을 기다리면서 바다 언제 보러 가지 이러고 그렇게 늙어 죽었다고 하는데 오라버니 잘 지내 한가하기만 하면 예전처럼 나도 모르게 편지를 쓰네 솔직히 남기로 한 결정에 후회하지 않은 건 아니야 오라버니가 없는 세상에서 혼자 죽을 생각을 하니 외로웠어 벌써 멀리 떠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따라가지 못하겠지 첫 번째 편지가 도착하는 것도 아마 수백 년이 지난 일일 거야 답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기억 속에서 형에 관한 작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 오라버니의 눈빛 대답 하나하나를 맞춰볼게 안가 지금의 오라버니는 분명히 이상을 실현하고 성공의 열매를 즐기고 있을 거야 어쩌면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음성 기록은 그러니까 실시간 통화가 아니라 편지였네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면 날 기억 못할지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생각나 미안해 오라버니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정말 너무 보고 싶어 미안해 분명 마지막 편지인데 재미없는 질문만 했네 사실 내가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어디도 가지 않고 오라버니보다 먼저 하늘과 땅으로 돌아갈 뿐이야 알겠어 약속해 다시 만나는 그날 오라버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말이야 좋아 20시간짜리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들을 준비해 진짜 하늘아 뒤지는 줄 알았다 몸조심해 사랑하는 오라버니 우리 다시 만나 잘 있어 항아야 복내에서 온 모든 음성 메모를 수신 완료했습니다 모든 떡밥이 다 풀렸다 항아 고목 부산과 연결되어 있는 몇 안되는 공명자이다 귀도파의 이념을 인정하며 복내와 공생 공멸하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여긴다 그래서 생명의 길고 짧음에 집착하지 않아 얘와 함께 신골륜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고향에 남은 그녀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종교를 받아들였다 제작진들 얼굴인가봐 아니 갑자기 일러스트가 생동감이 넘치네 아까 분명히 그 원인들이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확 어 그러네 여기 원인들 있네 어 아닌데 원인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얘도 제작진이에요? 얘? 여기 원인인 줄 알았는데 원인은 맞지 근데 뭐 이제 나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나? 아 맞다 큰 고목 가야지 그지 신곤륜 중앙대전 마지막 결전지인가 마지막 결전지인가 이야 길이 도가가 무슨 용도냐고? 내가 나도 궁금해서 좀 잘 알아봤는데 이거 경험치예요 경험치 우리 프로그램 실행 중, 시스템이 잠금 상태여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시방이다. 그럼 이제 태양의 발언이 있겠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태양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현재 이제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 싸워봤자 단기간 내에는 천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감히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뭐? 사부를 등에 업고 신입 주제에 감히 제안을 하겠다? 그만 끼어들지 말게. 조그마한 녀석이 귀엽지 않은가? 얘기나 들어보세요. 의견이 있거나 반대하는 경우 얘기를 다 듣고 해주게. 제가 준비한 방안은 영생로 계획입니다. 영생? 재밌군. 불로장 생략이 있으면서 어찌 나한테 바치지 않는 것이냐. 아니 오해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모든 태양인을 가상현실로 들어가게 하여 육체를 냉동시키는 휴면을 취하게 하는 거다. 해동약을 찾을 때까지. 하! 우리 절 나라에서도 예전에 비슷한 실험을 했었지. 근데 성공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이번엔 다르다. 우리에게 부접 대인의 영추와 영혼의 세계 시스템이 있으니까. 모든 구세대 휴면 장치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가상현실이 생성되면 태양인은 수백 년간 좋은 꿈을 꿀 수 있지. 부접 정말인가? 아 그래. 피실험장들이 깨어난 후 시스템에서 생성된 아름다운 꿈에 매우 만족해 했지. 일부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한 경우를 빼고는. 하! 하지만 이런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수정할 수 있어. 개소리하고 있네. 그냥 다 잘못됐어. 다 구라까. 다 쓰레기들이야. 다만 문제는 수만 명이 영혼 세계를 생성하려면 대량의 산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공래에 있는 아바코스 전부를 연결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망 선배의 과거 연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괜히 날 끌어들이지 마. 선배가 강시병사를 연구했을 때 생체 연산의 가능성에 대해 유도해내지 않았어? 하! 그런 거였군. 확실히 생체 컴퓨터를 연결하면 산력이 방대한 생체 컴퓨터를 구성할 수는 있지. 하지만 이건 단지 이론에 불과해. 모델로 고급 재능을 가진 생명체의 뇌가 필요하지. 어디서 재료를 구할 수 있지? 태양인의 뇌가 필요하다고는 말하지마. 아니. 태양인은 벌써 천하에 감염되어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단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는 저 많은 원인들을 데려온 게 원인이 예인 거네? 아, 안 봐요? 나머지들? 아, 다 안 봤구나. 미안. 너무 길어서 가본 줄? 5,000구를 기억해? 위에 수백 년간 작동된 천체 망원경이 있어. 그것을 통해 많은 정보를 관측했는데. 설마 고등지능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을 찾아냈다고? 맞아. 외관을 보고 행성의 이름을 푸른별이라고 붙였어. 탐책 결과 푸른별에는 원시적인 인간에 가까운 생명체가 있으며 그들의 뇌는 활발하고 거대해. 보고서는 어디 있나? 나한테 보여주게, 젊은이. 이런 중대한 일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네. 저도 보고서를 봤습니다. 모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생명인데.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 흠, 모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연민만 가득하지. 원시종을 그냥 방치해두면 언젠간 멸종할 거야. 그러니 차라리 내가 직접 길러서 태양인을 위해 쓰는 게 낫지. 하하, 새로운 사냥터가 열리려는 건가. 우리 절시 가문 병사들도 몸을 좀 풀 수 있으려나.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는 곳. 푸른별은 500광년이나 떨어져 있다. 뭐라고? 괜히 앉아서 듣고 있었네. 우리 풍시 가문은 너희 허튼 소리나 들려고 돈을 쓴 게 아니야. 500광년.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식량이 충분하다고 해도 배는 어디서 나고 에너지는 어디서 생겨? 배는 있어. 우린 지금 배 위에 앉아있지. 영생로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곤륜섬을 하늘로 띄워 섬과 함께 푸른별의 은하계로 공간도약을 하는 거야. 너 정말 미쳤구나. 아니요, 얘는 진심이야. 나도 검토해봤는데 고목 앞나무에 저장된 에너지가 충분해. 공간도약에 필요한 엔진과 동력기둥 그룹은 몇 년이면 만들 수 있어. 새로운 은하계에 고목만 가지고 가면 에너지 보충은 문제가 되지 않아. 하지만... 다만 뭐? 어서 말을 해봐. 진정해. 과복이 하고 싶은 말은 이번에 가면 적어도 500년 안에는 복내로 돌아올 수 없단 얘기야. 진짜 다 죄인이다. 얘, 진정하거라. 왜 사부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이냐. 어? 이거 나를 쳐냈을 때의 복장이다. 이런 사부님이 원흉이었어.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다른 태양들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너랑 소통할 수 있게 나한테 권한을 부여했다. 알겠네. 처음부터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과복과 부잡도. 그들 누나처럼 일이 이렇게 된 걸 이해했어. 우리는 지금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오마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사부님이었어. 망할 천도의회! 모두를 해치고 나의 부모님을 해친 이제 하나도 거의 치... 아이고 그치 부모님도 그 병에 의해서 죽었었다고 항아랑 과거 기억 회상했을 때 나왔었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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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목보 봉인 해제 중 고목 네트워크 제어가 해제됩니다. 가자. 이거 죽을수록 혹시 퍼센트 오르는 거 아니냐? 20번 죽으면 영원히 게임 오버. 와... 맵 멋있다. 일찍 일어났군. 더 오래 잘 줄 알았는데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는 게 생각났습니다. 안타깝군. 꿈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연옥으로 돌아온 거지? 새로운 세계? 뭐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멈추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왓서? 왜? 직접 증명해봐. 우상이 방출되려고 하고 있지. 모든 것이 미리 정해진 것처럼. 이건 태양인의 과실인데 얼마 지난 후 잠식될 거야. 이 순간을 위해 우린 아주아주 오래 기다렸어.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앗! 미쳤다고? 나는 진리를 찾고 영생을 해결했어. 이게 얼마나 큰 성과인지 모르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실수를 반복하시는지요? 태양인을 변이체 같은 몬스터로 변환하는 건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원래 고독한 법이지. 상관없다. 일이 성사되면 너는 나한테 감사하게 될 거야. 모두들 거라겠지. 골의 종족이 생겨난 이래로 운명 앞에서 태양인은 어리석은 야수처럼 자신의 꼬리만을 쫓았다. 하지만 이제 우린 이러한 순환에서 탈출하여 영생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니 타행으로 생각해라. 이걸 해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겐 못하십니다. 정말 잔혹하게 이를 때 없고 너를 영초에 가둘 거다. 이런 다툼을 피하고 싶거든. 말해보거라. 세상에 어떤 스승이 자신의 애제자를 무참히 죽일 수 있는지 한 번만이 아니지. 뭐야? 제다이의 광선검이 왜 저기 있어? 오우! 오우! 잡기 공격! 건방지네? 아! 아! 건방진 건 나였고! 이제 시체 의미 없지 않아? 일단 먹는다.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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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우와! 미! 미! 야! 나 지금 폴스펙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두 대 맞고 저렇게 피가 돼? 아이고. 무조건 점프를 하긴 해야겠네. 어어... 오케. 지금 패턴 파악 중이에요. 패턴이 좀 많네요. 저 친구가. 근데 이거 한 20번 죽으면 이제 엄청 멋있게 싸울 수 있을 거야. 기대해. 아! 시작하고 뒤에 있는 상자 꼭 먹어야 돼요? 아니요. 그냥 버릇이에요. 좀 이따가 먹을까? 아 근데 괜히 죽었다가 돈 날림 아깝잖아. 아! 아! 아 몇번 찔러 이 미친 미친 어 피했는데 와 와 저건 진짜 어떻게 피하는지 모르겠다 스승님 덤비시지요 하아 희고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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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오케이 이 미친놈이 뭐 뭐 연출 하나도 안 보여주고 바로 2패 시작하네 이럴거면 그냥 피를 두 줄을 쳐 만드시던가요 어? 바로 시작해버리네 오케이 아니 야이 개새끼 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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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오케이 2패 시작하면은 일단 저 검격 날리는 것 같은데 저 때 무한반격 한번 써보자 오케이 점점 나아지고 있쓰 가보자 야아 야이씨 미야아아아아아아아앜 무한반격을 너무 빨리 썼어 나 무한반격 준비하고 있었던거 봤지 하하 아이씨 야이씨 시간이 없어 시간이 와우 울렴 체계 야 저거는 그냥 회피로 막는게 그냥 회피로 피하고 막고 막고 회피 이게 맞는거 같애 저 무한반격으로 쳐내봤자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 저쪽이 보스가 그로기가 되는것도 아니고 뭐 반사가 되는것도 아니어서 저거 어떻게 피하냐 언제까지 때리실래요 지 무기 길다고 자랑하는거 뭐야 베르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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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젠 아이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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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앗 뜨거워. 와 3번 베고 또 발도를 쓰네. 1패는 이제 무난하게 깨죠? 한 대도 안 맞을 수도 있어. 조금만 더 숙련되면. 오케이. 오케이 끊었다 패턴. 자 이거! 이야! 야! 앞으로 제 검격 쓸려고 자세 잡으면 그냥 활 날려야겠다. 활의 존재를 잠깐 까먹고 있었어. 아 이때까지 만난 보스들은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확실히 막 보긴 하다. 진짜 빡세다. 아 이때까지 맞춰나? 아 이때까지 가고 싶어. 아 이때까지는 죽여도 안 맞춰나? 아 이때까지는 심각해? 아 이때까지는 심각해? 아 이때까지 이 이치가 부활할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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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실력 많이 늘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4부님도 얼마나 답답할까? 모든 공격 다 패링 먹히니 좀 빡치긴 하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 패가 까다롭게 느껴지냐면 저 자식이 발을 끌고 이동할 때 검은 불꽃이 바닥에 남아요. 그래서 쉽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딜타임이 계속 보이는데 저 밑에 불꽃 때문에 공격을 못하겠어. 잘못 잘못 2패 생각하다가. 2패 생각하다가. 마지막 1패, 1패 생각하다가. 2패 생각하다가. 2패 생각하다가. 안들었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하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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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불꽃... 아... 타이밍... 와... 이거 뒤에 있으면 안 되겠네... 앗! 빙... 아... 나 뒤로 넘어갈 생각 없었는데 뒤로 넘어가도서 막기... 했는데 등뒤를... 슈우우 circle veut 전기로 아프다 와 근데 진짜 지금 좀 멍해 너무 많이 했나봐 막판, 막판 한번좀 하고 좀 쉬었다가 해야 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피하지 진짜? 그만 좀 써라 임마. 핫 뜨거.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으아악! 아 나도 원기억 튕기고 싶은데 무한방격으로는 무한방격 쓸 타이밍이 안나와서 어쨌든 확실하게 피할 방법을 알았어. 한번 해보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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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씹힘! 미안 으아아악악!! 못 피해! 못 피해! 저거 못 피해! 검은공 2단 점프 해가지고 대쉬 한번 하면은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기엔 공이 너무 커! 충분히 시간이 길다고? 뭐하는 반격? 한 번 목숨 걸고 해볼까? 그래 해보자 난 내가 내 한계를 너무 과소평가한 걸 수도 있어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지뢰 겁먹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오! 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리 찍는거 무한방격으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제가 부적을 들고 있을 때 이미 그때 무한방격인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렇게 직선 잡기를 해버리면 내가 잡히잖아 저건 막기가 안 되거든 모르겠어 언제 내리찍을지 공격 모션이 완전히 같아가지고 헷갈려요 이렇게 점프를 한번 하고 피한 다음에 무한방격 할 시간이 없어 아 내리찍기 공격인 줄 알고 한번 패링 해보려고 했는데 난 그냥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가 언제 내리찍기 공격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튕겨낼 수는 있거든? 근데 아 타이밍을 모르겠어. 방금은 운이 좋았어 그냥. 뭐야? 동시에 죽었네? 맞다보면 다 보여? 아 이건 또 잡기고. 이게 왜 잡혀? 어이씨. 내리찍기 아니었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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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해보자. 그건 하지말고 앗 뜨그 야 알겠다 보인다 언제 대리찍기 공격하는지 알겠어 앗 뜨그 왕쥬 야 이겼다. 뒤졌다. 아는데 맞으면 더 쳐맞으면 더 익숙해지죠. 진짜 맞는 말이긴 해. 아 이거 아니었네. 이것도 아니었네. 새 게임할까? 아니야 이러다가 깬다. 아 미쳐.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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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혼란스럽네. 그냥 제가 부적만 모으면 약간 뇌정지 와. 부적을 싹 들면은 어 삐 이러고 약간 뇌정지 옴. 아까까지만 해도 다 피할 수 있던 것들인데 이게 그 공인가 직선인가 이거 생각하느라 뇌정지가 와요. 강릉정지 왜 안막아져 튀어어어 아니 사거리 무슨일이야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오케이 하지마 그거 툭 툭 툭 툭 툭 금관이 안되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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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기야 잘 뛰었는데 이 앗 잡기 야 치가 메리 이건 제가 일부러 던졌습니다 더 완벽하게 깨기위한 이거 그냥 화살 갈겼으면 깼겠는데요? 이건 그냥 깬거야 깬건데 이제 더 완벽하게 연습할려고 진짜임 좀 기분이 안좋았어 이대로 깨면 어정쩡하게 깨버리는거잖아 아 여기 잡기였네 판단을 못하겠다 튀어 튀지말고 맞서 싸워 그만좀 찔러라 오케이 들어와 아아 그거 하지말고 다 뜨그 아아 내가 완벽하게 내가 완벽하게 모든걸 다 파회할려고 해서 그게 문제야 아 진짜라니까 더럽게 깨면 그냥 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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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실수 앗 뜨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아 왜 잡힘? 으앗! 아!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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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실수! 그냥... 좀... 죽어! 책음! 헛! 봤지? 내가 깬다고 했잖아. 드럽게 그냥 하면... 뭐야... 뭐야! 미난이도에... 3패가 있다고? 와... 하... 하... 자... 자고 왔다... 덤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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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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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기였네? 아 키 헷갈려 자고 와가지고 감을 살짝 잃은 것 같아요 키가 좀 헷갈립니다 잘못 누른 키가 좀 몇 번 있었어요 뭐 하다보면 익숙해지지 그래도 한 시간내로는 깰 것 같아 2패는? 3패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었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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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자꾸 3번 연속 막을 때 키가 CP냐. 손가락에 힘이 없어졌나? 손가락에 힘이 없어졌나? 컷! 3팩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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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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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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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쥬 마지막까지 방심을 할 수가 없구만 아우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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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으아아악 불꽃 아우쥬 아우쥬 아우마 아우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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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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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good.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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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태양인들 이제 다 잠식당하는거야? 괴물로? 아 히 결국엔 그러면 그냥 멸망시키는거밖에 답이 없네 에너지탄으로 만든 그 화살로 여기 멸망시키는거밖에 아 이게 뭐야 그렇게 열심히 3패까지 조져놨구만 아니 스승님은 그러면 진작에 가가지고 그냥 빨리 목이나 그을것이지 이렇게 될거였으면 어딨어 신군융과 대륙 30만리 떨어져있어 왜그래 그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럼 됐어 영양범위안은 없네 에? 무슨 뜻이야 뭘 하려고 역공이 죽기전에 고모코어를 감염시켜서 내가 없애버리려고 해 뭐? 뭐? 그렇게 하면 동력이 폭발해서 신군융 전체가 파괴되겠지 나도 알아 하지만 변이체 확산을 막아야해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하면 곤륜해 모든 것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 넌 어떻게 해 앞으로의 일은 미안하지만 부탁좀 할게 평편없는 친구라서 그동안 너한테 민폐만 끼쳤어 예 그런 일은 없을거야 예 그런 일은 없어 버논은 옆에 있어? 얘기하고 싶어 형? 버논 진정하고 들어 형은 너를 데리러 갈 수가 없어 거짓말한거야? 혼자 푸른별이 있더라도 밥도 잘 먹고 열심히 살아야돼 날 속였어 맞아 너 스스로 수영을 배워야해 근데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라면 한 번에 배울거야 너는 내가 만나본 가장 똑똑한 아이였어 아니 형이 없음 난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어떻게 속일 수 있어 날 버릴거면서 왜 그때 날 구해준거야 니가 먼저 날 구해줬잖아 너로 인해서 예전에 이해가 안갔던 것들이 이해가 됐어 너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해 고마워 헌헌 니가 마지막에 나를 깨워줬잖아 하 심지어 이 세계에 대해 약간은 기대가 생겼어 그만 얘기해 보내주지 않을거야 형은 못가 울지마 전에 누군가 나한테 알려준건데 생과 산은 원래 한 몸으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지 나 혼자만 남겨두는거야 불공평해 형이 보고싶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걱정하지마 니가 햇빛이 안겨있거나 저 무한한 바다에 누워있을때마다 언제나 나는 너의 일부분이 될거야 언제나 나는 너의 일부분이 될거야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 건강하게 잘 지내 예 형 제발 아니 이게 아니 심지어 해외 сказ Για 난 울지 않아 stell 와 애니메이션 와 결국엔 죽었어? 안 죽었는데? 아 죽었네 와 미친 와 미친 와 미친 뭐하지? 여기가 어디야? 와 이대로 끝이야? 여러분 이게 진엔딩이에요? 아 이게 끝이라고? 결국엔 그 난리를 쳤는데 이 행성에 있던 태양인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었네요 이럴 수가 중국어인데 노래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다니 아 이거 약간 좀 비하 발언인가? 아 근데 중국어는 내가 좀 노래가 불호우긴 했거든 되게 괜찮네 아 중국어가 아니라 대만어야? 아 서로 달라요? 아니 대만이어도 중국어 쓰지는 않나? 아 달라? 다르구나 미안해 내가 무식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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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죽어서도 공허 속에서 눈뽕을 시전하고 있네 와 근데 풀님 최종보스 하시는거 보니까 찐목록에서 지워야하나 진지하게 고민돼요 아 내가 마지막에 플레이한거 보고 연습해 이게 진짜 그냥 한번도 안보고 헤딩하는거랑 다른 사람이 어떻게 깨는지 그거 보고 플레이하는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숙련도 그 흡입속도가 차원이 다르니까 내가 마지막에는 거의 진짜 통달에 섰겠어 마지막에 그냥 각성해가지고 패턴이 다 보였거든 와 일러스트 멋있는가봐 그거 복습하면서 해봐 재밌어 딴 얘긴데 얘는 9개의 태양을 떨어뜨린 신화의 사람입니다 아 이게 실존하는 신화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드는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작이 따로 있나 보네? 중국 신화에 있어? 와 너무 멋있다 그래서 10개의 태양이었구나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소름소름 음 소름소름 뭐야 아 얘 진짜 엔딩 그레딧이네 얘들아 쿠키영상 있다며 이게 뭐가 어떻게 된거야 크라우드 펀딩한 사람들 명단이구나 근데 그 감히 말하건대 이때까지 했던 게임들 중에서 보스전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보스전들이 진짜 너무 설계가 잘 되어있어요 진짜 이렇게 만드는게 쉽지 않거든 정말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데 너무 재밌게 잘 즐겼던 것 같아요 마지막 보스도 어렵긴 했지만 딱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계속 하다보면 그게 보여서 거의 완벽하게 파회가 되거든 보통 막 어렵게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보스 패턴들 보면 억가가 되게 많아 아니 이걸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보스는 되게 기분 좋게 플레이할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해요 난 난 진짜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지만 파회할 수 있도록 만든 보스전들 나 되게 그 이렇게 게임을 하다보면은 좀 스타일이 편향되는 게 있잖아 분명히 기술이 있는데 안 쓰게 되는 그런 기술들이 게임을 하다보면 좀 생긴단 말이에요 다른 게임들 근데 이거는 진짜 다 써야돼 그냥 골고루 다 써야되고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 막 하다보면은 내가 진짜 이 캐릭터 얘가 된 것 마냥 좀 모든 기술에 통달해 있어 끝났다 쿠키 내놔 배고파 죽겠어 어어어어 나온다 어 어 이거 헌헌한테 준건데 여기 푸른별인가 아이고 눈물자국 푸른별이네 야 설마 저 태양이 태양인들이 살던 행성 폭발하고 생긴 태양이냐 얘가 마지막 태양이라며 신화에서 왔나봐 어우 소름 이렇게 인류가 시작되는 거군요 지구에서 와 스토리라인 진짜 갓벽하다 그렇게 고양이도 지구에 정착을 하는 거고 와 진짜 웅장해진다 마음이 자 정말 즐겁게 플레이해본 무려 30시간 가까이 붙잡고 있던 정확히는 27시간 22분이군요 이미 완료한 모험입니다 나인솔즈였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세요 마치도록 하세요 다시 진심으로 하세요 마치도록 하세요 날씨였습니다 마치도록 하세요 마치도록 하세요 마치도록 하세요 마치도록 하세요